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일본의 현대문학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 일본 호카이도 출신이며 1964년 아사히 신문 1천만엔 현상 공모에 빙점이 당선되면서 1966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삶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이 작품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죄가 용서로 승화되는 인간구제의 숭고함을 보여줍니다. 어린이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빙점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떠매고 있는 약점, 즉 배반, 좌절, 절망, 죽음의 깊은 나락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작가는 깊은 사랑 속에서 모색하고 일상에서 치유될 수 없는 영혼의 아픔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며 희망을 안겨줍니다. 전문을 총 8회로 나누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빙점 미우라 아야커 지음 적대사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날이다. 동쪽 하늘 높이 햇빛에 반짝이며 떠있는 뭉개구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땅 위엔 스트롭 소나무들의 짧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다. 그림자가 마치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하다. 아사히가와시 교회 가꾸라읍에 있는 이 소나무숲 바로 옆에는 반 양옥으로 지어진 쓰지구치 병원장의 저택이 조용히 서 있다. 그 집 근처에는 몇 채의 집밖에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축제의 북소리가 울려왔다. 오늘 1946년 7월 21일은 가미가와 여름 축제날이었다. 이날 오후 쓰지구치 가의 응접실에는 쓰지구치 게이소의 아내 나스에와 쓰지구치 병원의 안과의사인 무라이 야소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다. 잠자코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흥건히 배는 더운 날씨였다. 갑자기 무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쪽으로 성컴성컴컴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가 찰칵하고 소리를 냈는데 오랜 침묵 속에 잠겨있던 나스에에겐 그 소리가 무척 크게 들렸다. 나스에는 순간 눈을 짙었다. 긴 속눈썹으로 인해 그녀의 유난히 까만 눈동자의 그늘이 졌다. 저 고든 콧날엔 기품이 서려있었고 꼰색 바탕의 가운이 부드럽고 흰 얼굴에 잘 어울렸다. 아까부터 줄곧 아무 말이 없네. 나스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무라이의 흰 양복 차림을 바라보며 눈웃음을 쳤다. 얌전하고 순하게 생긴 그녀가 눈웃음을 치면 의외로 육감적으로 보였는데 그것은 26살의 젊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까부터 무라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나스에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말을 기다리는 자신을 의식하며 출장 중인 남편 게이조의 다정하지만 약간 신경질적인 눈길을 떠올렸다. 올해 2월 나스에가 날로이제를 치우다 석탄 가루가 눈에 들어가 무라이에게 치료를 받은 뒤 그녀는 무라이의 마음 속에서 쉽사리 떠나지 않았다. 물론 무라이가 그때까지 나스에가 원장 부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었다. 그런 나스에가 그의 환자가 되었던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운 나스에의 각막에서 미세한 탄 가루를 집어내고 안대를 씌운 무라이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것입니다 범인은 무라이는 나스에게 핀셋 끝에 붙은 조그마한 탄 가루를 보여주었다. 잘 보이지 않는군요. 너무 작아서. 나스에는 수술대 가상자리에 한쪽 팔을 짚고 고개를 겨우거리며 미소를 씌워 보였다. 이러면 보이시겠지요? 무라이는 흰 휴지에 핀셋을 문질러 탄 가루를 묻혀 보였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바싹 가까워진 것을 무라이는 의식하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 작군요. 하도 아프길래 얼마나 큰 먼지가 들어갔나 했어요. 안대를 한 나스에는 가깝고 먼 것을 잘 구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석탄 가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 뺨을 가까이 대고 있는 시간이 꽤 흘렀다. 그 후 나스에는 보름 동안을 병원에 다녔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무라이는 잠자크 그녀의 눈을 씻어냈다. 이젠 다 끝났나요? 어느 날 나스에가 이렇게 묻자 무라이는 애원쩌려 말했다. 암실에서 한 번 더 진찰해 보아요. 목소리가 조금 탁하게 느껴졌다. 암실은 아주 좁았다. 마주보며 의자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무릎이 맞닿았다. 진찰은 하나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시간을 끌어가며 진찰을 했다. 진찰이 끝나자 무라이는 나스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진지한 눈빛에 나스에는 뜨끔했지만 동시에 야릇한 쾌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고마워요. 무라이는 일어서는 나스에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스에는 어린애 같은 그의 말투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얌전히 눈을 내리던 채 무라이의 손을 살짝 뿌리치곤 암실에서 나왔다. 그 후로 무라이는 때때로 쓰지구치 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집의 어린 도로와 루리코에겐 별로 말을 걸지 않았다. 무라이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나 보군요. 어느 날 나스에가 물었다. 마침 게이조가 볼일이 있어 자리에 없을 때였다. 애들이 싫은 건 아니지만 부인의 아이들은 싫어요. 싫다기보다는 저주하고 싶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무라이는 약간 익살스럽게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싸늘한 표정이었다. 나스에는 문 앞에 서 있는 무라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그가 한 달 전에 했던 말을 상기하고 있었다. 멀리서 다시 축제의 북소리가 울려왔다. 무라이가 문의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았다. 그의 넓은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있었다. 얇은 입술이 뭔가 말하고 싶은 듯 가볍게 움직였다. 나스에는 무라이의 말을 기다렸다. 그의 말을 기다린다는 것이 유부녀인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째서 내게 결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마침내 무라이가 내뱉는 듯한 격한 어조로 침묵을 깨뜨렸다. 나스에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옆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에 몸을 기댔다. 부인, 당신은 정말이지 잔인한 사람이군요. 그는 나스의 앞을 막아서려는 듯이 바싹 다가왔다. 잔인하다니요? 그래요, 잔인해요. 당신은 아까 내게 혼담을 꺼냈는데 난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어요. 내 심정을 훨씬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무라이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나스에가 권한 사진의 여성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선진스럽게 웃는 얼굴로 아카시아 나무에 기대고 서 있었다. 무라이는 시선을 나스의 쪽으로 돌렸다. 남자치곤 너무나 아름답고 검은 눈동자였다. 그 눈이 가끔 맥풀린 듯 어두워지는 때가 있었다. 나스에는 그 어두운 눈동자의 매력을 느꼈다. 지금 무라이는 좀 거칠고 어두운 눈길로 나스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스에는 그런 그의 가슴에 쓰러질 것만 같은 스스로를 의식하고 눈을 감았다. 나스에는 무라이에게서 이렇듯 노골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무라이에게 결혼을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스에는 희고 아름다운 손을 모아 기도라도 하는 듯이 가슴으로 가져갔다. 그 태도가 무척 요염해 보였다. 나스의 시에 무라이는 하얀 벽을 등지고 쓴 나스의 앞을 가로막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바닥의 온기가 얇은 옷을 통해 나스의 몸으로 전해졌다. 안 돼요. 화낼 거예요 나. 무라이의 얼굴이 나스에게 덮치듯이 다가왔다. 무라이 씨 제가 쓰지구치의 아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스에는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다. 나스의 시에 그걸 잊을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잊고 싶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워한 게 아닙니까? 무라이의 힘준 손이 나스의 어깨를 심하게 흔들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분홍색 옷에 하얀 에이프론을 두른 루리코가 아상아상 걸어 들어왔다. 무라이는 당황해서 나스에게서 두세 그릇 떨어졌다. 엄마 왜 그래? 세살난 루리코는 그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무라이를 노려보았다. 엄마를 귀찮게 하면 아빠에게 이럴 거야? 루리코는 이렇게 말하고 조그만 두 팔을 감싸듯이 벌린 채 나스의 곁으로 뛰어왔다. 그런 게 아니란다, 루리코야. 엄마는 선생님과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어. 넌 착한 아이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 올 수 있겠지? 나스에는 가느다란 허리를 굽혀 루리코의 두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싫어, 난 무라이 선생님이 싫단 말이야. 루리코는 무라이를 째려보았다. 어린애다운 거침없는 눈길이었다. 무라이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져서 나스이를 바라보았다. 루리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무라이 선생님은 엄마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잖아니. 자, 착한 애니까 여시코네 집에서 놀다 와. 응? 나스에는 무라이보다 얼굴을 더 붉기더니 루리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만일 무라이의 사랑을 거절하고 싶다면 지금 루리코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 걸 뭐. 루리코는 등을 휙 돌리더니 응접실 밖으로 재빨리 뛰어나갔다. 에이프론의 나비 매듭이 등 뒤에서 애처롭게 흔들렸다. 나스에는 루리코를 불러뜨릴까 생각했으나 무라이와 단돌이 있고 싶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복도를 달려가는 귀여운 발소리가 부엉문 쪽으로 사라졌다. 어쩐지 그 발걸음 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죄송해요, 루리코가 신뢰되는 말을 해서. 아니, 애들은 정직해요. 그리고 놀랄만큼 민감하고요. 무라이는 양손을 깊숙이 바지 주머니에 찔러넣은 채 뜨거운 눈길로 나스에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부딪혔다. 나스에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연주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손을 피아노 위에 가볍게 얹은 채 말했다. 그녀는 남편도 가성부 쓰기코도 그리고 루리코도 없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만 같은 예감을 느꼈다. 나스에는 몸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자신이 두려웠다. 나스의 시에 무라이는 등 뒤에서 피아노 근반 위에 놓인 그녀의 흰 손을 덥석 눌렀다. 동시에 온 방안에 피아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놀란 눈으로 돌아보는 나스의 볼에 무라이의 입술이 스쳤다. 안 돼요. 마음과는 반대되는 말이었다. 무라이는 그대로 나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안 돼요. 나스의는 무라이의 입술을 피해 턱을 어깃 속에 파묻었다. 입술만은 피하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일어날 사태에 자신이 없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나스의 얼굴을 위로 치켜올리려던 무라이는 세 번이나 거부당하자 허리를 굽혀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려 했다. 그녀는 왕강히 몸을 비틀며 입술을 피했다. 그 입술은 가까스로 그녀의 볼을 스칠 뿐이었다. 알았어요. 그렇게 나를 싫어했던가요? 무라이는 나스의 거절에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다. 나스의는 얼떨결에 일어섰다. 싫은 게 아니에요. 거절의 교태스러운 몸짓은 장난 같았다. 나스의는 어느새 다음에 있을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물여덟 살의 무라이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나스의는 무라이를 배웅하러 나가지 않았다. 그를 잡을 것만 같아 두려워서였다. 그녀는 무라이의 입술이 닿았던 볼에 손가락 끝을 살짝 대해보았다. 뺨이 보석처럼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가슴을 쥐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 아닌 다른 남성으로부터 처음으로 키스를 받은 것이 그녀를 이처럼 들뜨게 만든 것이다. 나스의는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았다. 미끄러지듯 손가락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며 건반 위를 줄다름질 쳤다. 감정이 치달았다. 그녀는 긴 속눈썹이 드리워진 눈을 감은 채 격렬하게 어깨짓을 하며 피아노를 쳤다. 갑자기 피아노의 한 음이 금속성의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 소리 끊어질 만큼 치다니 대단한 열성이군. 갑싹이 남편 게이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 오늘이 돌아오실 날이었던가요? 나스의는 당황했다. 게이조는 원래 내일 돌아올 예정이었다. 발그레하니 볼을 붉히면서 일어나는 나스의 모습은 요염해 보였다. 게이조에겐 그것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귀가를 반기는 아내의 모습쯤으로 여겨졌다. 말없이 서 계시다니 싫어요. 나스에는 게이조의 목을 희고 통통한 두 팔로 안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무라의 야스오를 생각하며 상기되었던 얼굴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게이조는 신경질적이긴 했으나 매정한 데가 없는 조용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나스에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니 점점 마음이 가라앉았다. 조금 전까지 무라이를 향해 일어나던 야릇한 감정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역시 이이가 제일이야.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스에는 게이조를 사랑했다.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그런데 왜 무라이와 단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 나스의 로스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남편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무라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자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자기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스에는 확인했다. 엄마를 귀찮게 하면 아빠에게 이럴 거야? 문득 루리코가 한 마리 되살아나 나스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고단하시지요. 루리코가 될 수 있으면 늦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나스에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어응. 게이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듯 정답게 나스의 머리를 매만졌다. 바막이 없는 봉성한 머리칼이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그는 아내의 머리에 턱을 가볍게 올리고 무심코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게이존의 눈이 날카롭게 반짝였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장과 잿더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잿더리의 낮은 구는 꽁초를 눈으로 세어보았다. 하나, 둘, 일곱, 여덟. 그는 차갑게 아내에게서 몸을 떼었다. 루리코는 어떻게 된 거요? 도루와 쓰기코도 보이지 않잖소? 게이존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꽂혀 있었다. 그의 표정이 워낙 굳어있어 나스에는 무라이가 왔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쓰기코는 도루를 데리고 영화 보러 갔어요. 루리코는 바깥에서 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못 봤어. 어린 루리코까지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이 방에서 아내는 대체 저 담배꽁초의 임자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며 게이존은 눈을 번떡였다. 게이존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스에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는 한 손을 피아노 위에 얹었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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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은 같은 건반을 대풀이해서 누르고 있었다. 어쩐지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다.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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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존은 갑자기 꽝 하는 소리를 내며 피아노의 뚜껑을 닫았다. 마침 나스에가 제또리와 커피잔을 치우려던 참이었다. 그때 게이존와 눈이 마주쳤다. 나스에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응접실에서 나갔다. 게이존은 문을 나서는 나스에를 바라보며 손님이 왔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내가 못마땅했다. 무라이였을까 닭하기였을까 자신도 없는 집에 들어오게 할 만한 남자 손님이라면 그들 둘밖에 없었다. 닭하기 유지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사포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게이존와는 학창시절의 친구였다. 닭하기는 나스에와 결혼하고 싶은 나머지 학창시절 때 그녀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었다. 나스의 아버지인 스기와 교수는 내과의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게이존와 닭하기의 스승이었다. 나스의 결혼 상대는 이미 생각해 놓았네. 이렇게 거절당한 닭하기는 대체 누굽니까? 써지고 지입니까? 그 친구라면 저도 포기하겠지만 다른 놈이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을 게이존윰은 나스에로부터 들은 적이 있고 닭하기 본인에게도 들은 적이 있었다. 닭하기는 호탕하고 소탈한 성격이라 나스의 일은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신의 전문도 아닌 유아원의 촉탁으로 있으며 난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식복은 터졌어 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참 다스코 씨가 왔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도 담배를 피우지? 부잣집 외동딸인 후지오 다스코는 나스에와 동갑이며 여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는 친구로 일본 무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니야 다스코라면 응접실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게이존윰은 뒤숭숭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때 가슴부 쓰기코와 어린 도루의 목소리가 부엉문 쪽에서 들려왔다. 도루가 뭐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게이존윰은 응접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갔다. 아빠 오셨어요? 아빠 전 미국 병장이 될래요. 왜? 게이존윰은 오늘 집에 찾아왔던 손님은 무라이가 틀림없다고 단정짓고 도로 옆에 걸터 앉았다. 어? 미국 병장은 아주 용감했어요. 기관총을 따따따 하고 쏘니까 나쁜 놈이 막 쓰러지던걸요? 음 전쟁 영화를 봤구나. 그런데 적이 뭐지요 아빠? 적이란 거 말이야.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게이존윰은 전쟁 중에 3개월쯤 중국 천진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해 종사했었다. 그러나 능망염에 걸려 곧 돌아왔으므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선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는 전쟁을 실감할 수 없었다. 원래 학창시절부터 전쟁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던 게이조로서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품고 있지 않았다. 글쎄 그런데 왜 나쁜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거지요? 도루는 미간을 귀엽게 찌푸리며 생각에 삼겼다. 옛날에 말이야 예수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적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셨지. 적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도루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다. 게이조로는 적이라는 말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다가 문덕 질투심이 날 만큼 아름다운 무라여의 눈을 생각했다. 그래서 불현듯 사리에 가까운 감성이 그의 가슴을 스쳐갔다. 적이란 가장 사이좋게 지내야 할 사람을 말하는 거야. 방금 도루에게 이렇게 말한 자신이 웃어왔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지식한 게이존은 될대로 되라식의 허무에 빠진 무라이와는 어쩐지 소막소막한 사이였다. 그리고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다. 만일 오늘 내가 없는 사이에 무라이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스에는 어째서 갑자기 나한테 안긴 것일까 그리고 항상 조용히 피아노를 치던 그녀가 어째서 오늘은 거처럼 줄이 끊어질 정도로 심하게 쳤을까 왜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을까 확실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만일 그 상대가 무라이였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활을 위협하는 자를 너그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적이란 사랑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오히려 싸워야 할 상대라고 도루에게 말해줬어야 했다. 게이조는 곰곰이 생각하며 2층 서재로 올라갔다. 강변에서 아주머니 루리코가 왜 여태 안 올까요? 감자를 고르던 스기코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스기코 그 일이 끝나면 가서 데리고 와. 나스에는 루리코 일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라이에 대한 반감을 행동으로 나타낸 루리코가 조금이라도 오래 놀다가 집에 늦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루리코를 데리러 간 스기코도 웬일인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 가까웠다. 무슨 일일까? 나스에가 다 만든 마요네즈를 찬장에 넣었을 때에야 스기코가 돌아왔다. 아주머니 루리코 왔어요? 아니 요시코네 집에 없어? 네 2시쯤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2시에? 나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2시라면 루리코가 응급실에 들어온 무렵이 아닌가.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아무도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걸 뭐? 이렇게 투정하던 루리코의 목소리가 지금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마음에 걸렸다. 나스에는 게이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아이가 없어진 게 아니며 그에게 알리지 않고 루리코를 찾고 싶어 그냥 집 주먹 울타리 옆을 뛰어서 시범님 속으로 들어갔다. 시범님은 언뜻 보아도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이 시범님은 아사이가와 영림국 관할의 구규림이었다. 호카이도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침엽수가 수류를 이루고 있는 인공림으로 총 면적이 18.42헥타르쯤 되었다. 나무의 종류는 독일 가문비, 방쿠스 소나무, 유럽즉송 등 15,6종이나 되고 그 종류에 따라 숲이 연이어 커다란 살림을 이루고 있었다. 시범님 속엔 관리인의 낡은 집과 빨간 지붕의 창고 그리고 외양간이 있었다. 쓰지구치 소택의 들은 이 시범님 입구에 있는 키 큰 스트롭 소나무 숲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주먹 울타리로 둘러싸인 나직한 대문이 있고 빨간 함석 지붕의 2층 양옥과 푸른 함석 지붕의 단층집으로 된 견고한 저택이었다. 이 시범님을 300미터쯤 지나가면 이시가리강의 지류인 비에이강에 다다르게 된다. 얼음이 녹은 것 같은 맑은 시냇물 맞은 편엔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이노사와의 산이 보이고 멀리 동쪽으로 오유키산과 이어지는 독하치다다께의 연봉이 우뚝 솟아 아름답게 보였다. 비에이강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노는 것에 실증이 나면 헤엄을 치거나 고기를 잡으며 즐겁게 노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모두들 아사히가와의 여름축제에 갔는지 숲속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루리코! 루리코! 나스에는 큰 소리로 루리코를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더러 겁이 났다. 관리인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병원 댁 아주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이들이 숲속에 놀러오지 않았는걸요. 숲속에서 맥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스에는 축 젖어서 걷기 시작했다. 햇살이 별로 들지 않는 숲길은 부드럽고 축축했다. 그 부드러운 흙을 밟고 걸어가자니 발밑에서부터 까닭물을 불안히 치밀어오는 것 같았다. 움푹 패인 것을 딛는 순간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까마귀의 시체였다. 까마귀의 날개 깃털이 그 부근에 흩어져 있었다. 숲속에는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안개가 낀 듯한 빛이었다. 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살은 여기저기서 문의를 이루고 있었으나 나스에겐 그것조차 흐려보였다. 루리코가 없어졌어? 나직하지만 엄한 게이조의 목소리에 나스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거요? 게이조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나스에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같은 얼굴이었다. 2시쯤요.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게이조의 말에 나스에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를 따라 축제 구경이라도 간 게 아닐까? 나스에는 짐작하는 데가 있어 고개를 들었다. 무라이가 루리코를 데리고 축제에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걸로 미루어 보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루리코는 선생님 싫어! 하고 말했지만 원래 부침성이 있는 아이라 누구와도 곧 잘 친해졌다. 다행히 그랬다 할지라도 무라이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애를 데리고 갔을까? 무라이시는 너무해요. 나스에는 무엇씩 중에 중얼거렸다. 무라이가 왔었소? 그런데 왜 여태껏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왜 라니요? 나스에는 꿰뚫을 듯한 게이조의 눈과 마주치자 반발석으로 되물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무라이시의 일 같은 건. 그래? 게이조는 속이 빤히 덜여다보이는 나스의 거짓말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세했다. 이것은 그의 성격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쨌든 좋소. 그는 몇 시쯤에 돌아갔소? 당신이 들어오시기 20분쯤 전이에요. 틀림없어요. 무라이시가 루리코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무라이를 따라 축제에 가했을 루리코를 생각하며 나스에는 한시름 놓았다. 무라이는 게이조가 내일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밖에서 놀고 있는 루리코를 보자 축제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때 다시 찾아올 생각인지도 모른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틀림없이 무라이시 전화일 거예요. 나스의 말에 게이조는 아내를 잠깐 쳐다보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스의 씨. 무라이였다. 나스의 씨라니 언제부터 사모님이 나스의 씨로 바뀌었지. 게이조는 기분이 언짢아 입술을 깨물었다. 여보세요 화나지 않았어요. 아까는 정말 신뢰한 것 같아서. 무라이는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스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은 듯 했다. 나스의 씨 여보세요 잘 들려요. 역시 화가 많이 나셨군요. 게이조는 뒤에 와 서 있는 나스에게 말없이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역시 화내고 계시는군요. 나스의는 게이조가 말없이 듣고만 있던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숨을 죽였다. 여보세요 아까는 실례했어요. 저 혹시 무라이 선생님은 루리코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나스의는 애써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게이조를 의식하고 목소리가 굳어진 것이다. 네? 루리코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나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루리코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부터입니까? 모르신다니 할 수 없군요. 실례했어요. 무라이는 계속 뭐라고 말했으나 나스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무라이도 모른다는 거요? 게이조는 당황했다. 무라이도 모른다면 루리코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게이조는 넋서릴 거 서 있는 나스에를 쌀쌀맞게 밀어내고는 수화기를 들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아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도 그까짓 미아쯤이야 하는 태평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올해 축제에는 미아가 작년에 두 배나 되어 이번엔 정말 손들었어요. 혹시 유괴라도 당한 게 아닌가 했어요. 자신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튀어나온 유괴라는 말이 흉기가 되어 도리어 게이조를 위협했다. 유괴라고요? 혹시 목격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럼 무슨 협박 전화라도 받았나요? 아니요.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상대방은 일단 개원에게 접수시켜 두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게이조와 나스에는 여전히 불안했다. 경찰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게이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당직 의사가 깜짝 놀라 말했다. 꼭 사람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조도 나스에도 그리고 무억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스기코도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벌떡 일어나며 어깨를 뜨는 나스에를 게이조는 씁쓸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게이조는 나스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나스에가 무라이를 불러들인 사실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게이조 자신뿐만 아니라 스기코와 도루 그리고 루리코도 집에 없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나는 초잡한 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어린 루리코가 없어진 것이다. 게이조는 입을 열기만 하면 소리라도 칠 듯한 자신을 자제하며 겨우겨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었코 병원에서 중년 남자 두 명과 젊은 외과 의사 마스터 그리고 무라이가 왔다. 밖은 힘이 캄캄해졌다. 게이조는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시순으로 무라이를 쏘아 보았다. 나스에와 스기코를 남겨둔 일행은 회중 전등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의 나무들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꿈틀거리기라도 할 듯이 무시시해 보였다. 회중 전등을 어둠 속에 들이대면 거기 누군가가 우뚝 버티고 서 있을 것만 같았다. 이었코 강변에 일어났다. 시야가 좀 환해졌다. 하늘엔 별들이 넓게 퍼서 반짝이고 있었다. 평소에 별로 숲속에 들어가지 않던 누리코가 이 강변까지 혼자 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이조는 발길을 돌려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다. 전등을 비추자 도련 큰 키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게이조는 순간 소리를 실을 뻔했다. 무라이였다. 무라이오의 청백한 얼굴이 몹시 언짢아 보였다. 게이조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애써 무표성하게 바라보다가 그저야 생각났다는 듯이 태연스럽게 말했다. 오늘 집에 왔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무라이는 회중 전등으로 자기의 발치를 비춘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시범님 일대와 큰 길에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찾아다니느라고 저마다 지칠 때로 지쳐 눈을 붙이기 위해 쓰지구찌가로 돌아온 때는 새벽 3시가 지나 있었다. 여름밤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낮에는 줄곧 어세이를 생각하며 자신을 탓했다. 그때 내가 루리코를 안아올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그만 두 팔을 벌리고 애쓰롭게 달려든 루리코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기만 했더라도 지금쯤 루리코는 이 이불 속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그만 꽃무늬가 수놓여진 이불과 예쁜 베개가 주인을 기다리며 놓여 있을 뿐이었다. 엄마도 싫어! 이렇게 외치던 루리코의 모습을 생각하니 낮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캄캄한 밤중에 어린 루리코가 어디서 어찌 지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넘쳐오려는 눈물을 어쩌지 못한 채 그녀는 새벽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루리코가 응접실에 들어왔던 그때로 시간이 다시 돌아가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 번 루리코가 엄마 왜 그래? 하고 응접실에 들어왔던 그 상황으로 시간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가슴에 꼭 껴안고 절대로 그 애를 떼어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책에 지나간 시간만은 신도 되돌릴 수 없다고 적혀있던 것을 나스에는 생각해냈다. 문득 소파에 앉아있는 무라이에게로 눈길을 돌렸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넉낙한 표정이 이상스럽게도 음탕하고 질질지 못한 느낌을 주었다.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 저런 남자와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던가 나스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한탄했다. 게이조와 나스에 그리고 무라이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시계가 다스시를 알렸다. 해는 이미 떠올라 있었다. 쓰기코가 아침을 짓는지 부엌에서 탈그락 그렸다. 이때 갑자기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이조가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문을 여니 장화를 신은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근처의 별정 우체국장이었다. 댁의 루리코가 죽었답니다. 사나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고 있었다. 죽었다고요? 어디서요? 강변에서요. 방금 낚시질을 하러 갔다가 게이조는 왕진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스에는 게이조보다 더 빨리 달렸다. 무라이는 잠들어 있는 마스타와 두 인불을 흔들어 깨웠다. 게이조는 단숨에 숲속을 빠져나와 다름질 쳤다. 강변까지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간신히 붙어있을지도 모를 루리코의 숨기운이 정말로 꺼져버릴 것만 같아 초조했다. 어디쯤에서 나스에를 앞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강가의 좁은 길을 줄다름질 쳤다. 얕은 시내를 날듯이 뛰어 건너고 강변의 번덜거리는 조약돌에 걸려 몇 번이나 자빠질 뻔했다. 강변 저쪽에 희미한 것이 나무 끼고 있었다. 게이조는 아침 햇살을 받아 희개 반짝이는 그 헝겊을 향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루리코는 감기슥 돌바닥에 엎어서 있었다. 조그만 등에 메어진 흰 에이프른 끈이 바람결에 팔랑거리고 있었다. 루리코! 게이조는 무릎을 꿇은 채 루리코를 안아올려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했다. 그러나 죽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맥박을 짚어보았다.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아! 맥박이 뜬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달려온 게이조 자신의 손가락 맥동이었다. 뒤따라온 무라이가 루리코의 감긴 눈꺼풀을 열어보았다. 눈동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루리코는 핏기 가신 입술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멍하니 서서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세이가 게이조의 몸에 부딪히며 조저앉아 루리코를 껴안았다. 루리코! 루리코! 외과의 마스타가 몸을 굽히더니 루리코의 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원장님, 목을 졸렸군요. 이건 게이조는 무리코가 죽임을 당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누가 루리코를? 나세이는 이렇게 외치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무라이가 겨우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추겠다.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나하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걸 뭐? 라고 투정을 부리던 루리코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게이조는 무라이의 무릎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나세이를 보고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두뇌 석용이 갑자기 정지된 것처럼 멍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한구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없이 허망했다. 그는 의사로서 여태까지 몇십 명의 시체를 보아온 터지만 루리코의 죽음은 실감할 수 없었다. 멍하니 올려다본 하늘에는 구름 몇 소각이 요요히 흘려가고 있었다. 게이조는 무심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임종 때 시계를 보는 의사로서의 습관인지도 몰랐다. 6시 5분이야.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가중부 쓰기코와 어느새 모여든 이웃 여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디선가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찢어지는 듯한 도루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도루가 울고 있다. 게이조는 비로소 정신을 추질렀다. 그는 문득 루리코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우두커니 강변에 앉아 있을 따름이었다. 마스타가 루리코를 살짝 안아 강변에 눕히는 것도 무라이와 누군가가 함께 나스에를 데리고 가는 것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게이조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움직임이 둔하다는 것을 느끼며 루리코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조그맣고 싸늘한 손이었다. 죽었구나. 피부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루리코의 손가락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것이 게이조에게는 무척 이상하게 여겨졌다. 루리코의 상례식을 치른 지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다. 병원에서 일찌감치 돌아온 게이조는 2층 소재의 책상 앞에서 루리코를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루리코를 죽였을까? 사건이 일어난 후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의문이 또다시 떠올랐다. 장례식 때였다. 분양을 할 차례가 되어 무라이의 이름이 불리워지자 그는 고개를 깊숙이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게이조는 무얼식 중에 무라이를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 순간적이지만 무라이가 범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다. 게이조는 지금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2층 소재 창문에서 10미터쯤 떨어진 키 큰 스트롭스 소나무 숲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게이조는 컴컴한 숲을 바라보며 그 숲속의 좁은 길을 범인의 소나기에 이끌려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코 따라갔을 루리코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지금도 범인은 무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큰 무라이가 루리코의 손을 끌고 허리를 굽힌 채 걸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 놈 말고 누가 루리코를 데리고 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창문 바깥에 노란 풍선이 둥실 떠올랐다. 고무 풍선이 흰 실을 내려뜨리고 가볍게 흔들리며 바람에 실려 창문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게이소은 갑싸게 눈물을 쏟아서 책상 위에 엎드리고 말았다. 노란 풍선이 마치 가엾은 루리코의 영혼처럼 여겨져 루리코가 죽은 슬펌이 뼛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루리코를 죽은 범인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다시 무라이를 생각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만나는 무라이는 사건 전과 별로 달라진 데가 없었다. 게이소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에게 혐의를 두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벌떡 일어났다. 아래층에 누워있는 나세이를 위로하려는 마음에 쓰였다. 나세이는 루리코가 죽은 후로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그날 나세이가 무라이와 한방에 같이 있으려고 루리코를 햇볕 떠거운 밖으로 쫓아낸 것에 대해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게이소은 아내를 심하게 탓하고 싶었다. 설령 직접 어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무라이와 나세이가 루리코를 죽인 건 다름없어. 게이소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계단을 내려 쓰면 복도가 있고 오른쪽에 응접실, 거실, 부엌이 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부엌 문이 있고 복도의 왼쪽에는 객실과 침실이 이어져 있었다. 또 그 맞은편에 넓은 마루가 한 번 모퉁이 서서 곧바로 가성부 쓰기코 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침실에 들어가니 나세이는 문쪽으로 등을 돌린 채 이불 위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 게이소가 들어왔는데도 무슨 생각에 깊이 섬겨 있었어인지 멍하니 숲쪽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세! 게이소가 굽고 갈라진 소리를 내질렀을 때 잠옷을 걸친 나세의 어깨에서 나다듭시 한 마리의 흰나비가 날아올랐다. 나세의 어깨 일부가 흰나비가 되어 홀쩍 날아오른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나비는 두세 차례 방 안을 오락가락하더니 방을 가로질러 밝은 뜰을 향해 날아갔다. 나세! 게이소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내가 가여웠다. 미움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눈에 띄게 여인 아내의 어깨에서 흰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자 뜨거운 애성이 가슴속에 꽉 차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나세! 다시 아내를 부르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사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의 와다입니다. 범인을 찾아냈어요. 루리코의 사건으로 가까워진 와다 형사의 목소리였다. 범인을 찾았다구요? 게이소는 무라이의 이름이 떠올랐다. 형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게이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시 와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여보세요? 감이 멀군요.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범인이 누구라고요? 사이시스지오라는 사나이인데 뭐 지피는 데가 있으십니까? 무라이는 아니었다.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게이소는 무라이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사이시스지오? 뭐 지피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많은 환자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으므로 딱 잘라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전혀 짐작하는 데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긴 하는 일이 일인 만큼 일단 카드를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그 사이시스지오는 어떤 놈인가요? 게이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나이에게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침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격렬한 증오심으로 온몸이 팽창되는데 됐다. 그 사나이에게 달려들어 목이라도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다. 실은 말이지요. 사이시스지오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다니요? 유감 천만입니다만 유치장에서 목을 메웠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놈은 무엇 때문에 무슨 원안에 사무쳐서 루리코를 죽였나요? 글쎄요. 사포로에서 걸려온 전화라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밝혀지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지요. 게이소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얼마 후에야 전화가 끊어진 것을 알고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째서 루리콘은 사이시스지오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나이에게 목졸려 죽었단 말인가? 그것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게이소는 결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무라이와 나스에 단둘만 있었다. 루리콘은 상대만 해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집안에서 놀아요. 전에 나스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 루리코를 집안에서 놀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루리코를 얼굴도 모르는 사나이의 손에 내맡긴 것은 무라이와 나스에가 아닌가? 범인인 사이시라는 사나이도 물론 밉다. 그런데 그 살인범은 이미 사살해버렸다. 이렇게 되고 보니 게이조로서는 무라이와 나스에를 증오할 수밖에 없었다. 침실로 돌아오니 나스에는 여전히 아까와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복도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 받은 조금 전의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리 없는데도 나스에는 꼼짝 안고 가만히 여유에 앉아있었다. 범인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은가? 증오에 찬 눈길로 나스에를 쏘아보던 게이존은 불안해졌다.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살펴본 게이존은 가슴이 철렁했다. 아까부터 같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게이존은 성큼성큼 모란빛 이불을 밟으며 걸어가 쓰는 나스의 어깨를 와라 껴안았다. 나스의 넋이 나간 눈이었다. 죽은 사람의 눈보다 더 어리빠져 있었다. 범인을 알아냈소. 나스에는 천천히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눈길을 뜰러돌렸는데 그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아 저 저기 루리코가. 나스에는 손가락으로 바깥 숲길을 가리키며 비틀비틀 일어났다. 게이존은 호우적거리는 나스에를 끌어안았다. 루리코에게 가게 해줘요. 저기서 마가목 나무 아래에. 게이존은 나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미쳤소 나스에. 루리코는 죽었소. 게이존은 해수욱하게 여유어 생명부지의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나스의 어깨를 얼떨결에 감싸 안았다. 그림자 범인이 자살한 지 일주일쯤 지났다. 게이존은 이 한 주일 동안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은 신문을 지금도 소재의 책상 위에 피워놓고 있었다. 노을에 물든 저녁구름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하고 숲에서는 까마귀 떼가 요란스럽게 오라대고 있었다. 루리코를 죽은 범인 유치장에서 목매어 자살이라는 네단짜리 기사의 커다란 활자를 보기만 해도 게이존은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다. 자살할 거라면 왜 루리코의 목숨까지 아삭았단 말인가. 게이존은 씁쓸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으나 활자에서 눈을 뗄 수는 없었다. 아사히가와시 교회 가꾸라읍의 의사 스지구치 게이조의 딸 장녀 루리코양 3세의 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사뿌로 경찰서는 8월 2일 오후 사뿌로 시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중인 아사히가와시 교회 가꾸라읍의 품파리 인부 사이시 스치오 28세를 체포했다. 범인은 루리코양을 죽인 사이시를 자백한 직후에 유치장 독방에서 입고 있던 셔츠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2일 아침에 사이시가 묵었던 여관주인 나가사키 시치로 씨로부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이상한 사나이가 묵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오후 3시가 지나 사이시가 외출하기를 기다려 불신 검문을 하였던 바 뿌리치고 도주하는 것을 동행인의 도움을 받아 체포했다. 처음에 사이시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저 도망쳤을 뿐이다 라고 우겼으나 잘 때 가위에 눌려 잠꼬대를 한다던데 하고 추궁하자 지난 7월 21일 아사히가와시 교회의 비에이 강가에서 루리코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신문엔 사이시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스물여덟 살보다 나이가 들어 보여 서른대여섯 살쯤은 댐직해 보였다. 사이시는 멍하니 어딘가에 시선을 두고 있으나 단단한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맥빠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뜻밖에도 얼굴은 단정했으며 짙은 눈썹과 시원스럽게 생긴 이마는 지적인 느낌마저 풍겼다. 약간 두툼한 입술이 좀 둔한 느낌이었으나 광부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놈이 루리코를 죽였어? 게이조는 눈살을 지푸리고 사진을 쏘아 보았다. 아무리 저기와 증오심을 품고 노려보아도 범인의 얼굴에서는 흉악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과 함께 범인 사이시가 걸어온 길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사이시의 말에 의하면 그는 도교 태생으로 어렸을 때 관동대 지진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다. 아오모리겐에 살고 있는 백보의 농가에서 성장했으며 1934년의 대기근때 16세의 나이로 호카이도의 광산인부로 팔려간 후 여기저기 광산을 떠돌아다녔다. 1941년에 군에 입대 중국에서 호카이도로 건너와 품파리 노동자로 아사이가와시 교회 가쿠라읍에 성삭하여 결혼했다. 내 연의 처인 고도는 딸을 나음과 동시에 죽었다. 이것도 외울 정도로 몇 번이나 읽은 기사였다. 구름은 저녁빛을 받아 검게 물들고 있었다. 게이조는 어둠이 깃든 하늘을 쳐다보며 와다 형사의 말을 떠올렸다. 당연한 얘기지만 갓난아기를 남겨놓고 옆연내가 죽었으니 첫째 곤란한 것은 처지였지요. 게다가 기저귀까지 직접 갈고 빨아야 했으니 말이에요. 아기가 마구 울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요. 이런 형편인데도 벌이를 나가지 않으면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다행히 새든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기 목욕도 시켜주곤 했대요. 그날은 축제일이라 다니던 도로공사일도 쉬게 되었나봐요. 날씨는 푹푹 지지 아기는 울어보채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답니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기를 내버려둔 채 집을 뛰쳐나왔나 보아요. 그가 선생님 댁 앞을 막 지나치려고 할 때 마침 뒷문으로 루리코가 뛰어나왔답니다. 그때 루리코를 보고 자기 아이가 하다못해 2애 정도의 나이만 되었으면 하고 발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리코도 멈춰서서 사이시를 쳐다보았대요. 얘야 강가에 가지 않겠니? 하고 말하자 루리코가 응 하고는 곧 따라 나서더래요. 그런데 강가에 갔더니 축제 탓인지 아무도 없더래요. 얼마 안에서 루리코가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이시는 수영을 하려고 옷을 벗고 있던 참이라 울지 말라고 달랬으나 엄마와 엄마하고 점점 더 크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건 마미아 형사의 이야기지만 그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로 지칠 대로 지쳐 이미 신경 쇄약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뿐 아니라 남의 아이까지도 울어대자 서글퍼지고 화가 치밀었겠지요. 겁이나 줄 생각으로 목에 손을 댔더니 금세 축 늘어져서 깜짝 놀라 도망쳤다는 겁니다. 사이시는 모든 걸 자백하고 나서 아주 피로한 얼굴로 아내가 죽은 뒤로 20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이제 낮잠이나 좀 자게 해달라고 했는데 발작적으로 자살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게이소는 몸을 떨었다. 만일 루리코가 1분만이라도 늦게 집에서 나갔던들 사이시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방 안은 어두컴컴했다. 조금 전까지 숲속에서 울어대던 까마귀들도 조용해졌다. 게이소는 전기 스탠더에 스위치를 돌렸다. 엄마 엄마하고 루리코가 점점 더 소리내어 우니까 와다 형사가 하던 말이 떠오르자 게이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 되었다. 엄마 엄마하고 루리코가 울며 보채는 동안 나스의 당신은 무라이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루리코를 죽인 것은 너와 무라이야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아내를 추궁하고 싶었다. 그런데 나스의는 예상보다 빨리 건강을 회복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기운을 되찾았다. 식욕을 되찾은 후 조금씩 살이 오르는 나스의를 보자 게이소는 웬일인지 그 순조로운 회복을 단순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아내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의식하자 게이소는 그런 자기에게 진저리가 나서 전기스탠드 주위를 맴도는 커다란 불나방을 하리롭지 지켜보고 있었다. 게이소는 한참 만에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고아가 되어 겨우 열여섯에 감옥과도 갔다는 그 무서운 광산촌에 팔려간 사이시가 가여워지기도 했다. 게이소는 학창시절 여행을 갔을 때 인부들이 팬티 하나만 걸친 알몸으로 도로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저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상이 호막한 십장이 짐승처럼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혹독한 노동에 견디지 못해 도망치면 총을 든 십장들이 군용견 몇 마리를 앞세우고 그 뒤를 쫓는데 붙잡혀 되돌아온 경우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강물 속에 거꾸로 쳐넣거나 등을 화숟가락으로 지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때였다. 호카이도나 사할린의 철도, 도로, 하천공사 등은 가불금 몇 푼을 받고 중노동을 하는 인부들의 희생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게이소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 목격한 그들의 비참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사이시는 루리코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 오랜 노동과 군대 생활로 사이시의 손이 너무나 억세워진 나머지 적당히 힘준다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게이소는 어깃을 여미면서 말했다. 누구세요가 다 뭐예요? 내 참 기가 막혀서 이 다스코의 목소리까지 잊어버리다니요? 상가집에서는 무리할 정도로 밝은 목소리였다. 다스코는 학창 시절부터 낫세워의 친구였다. 이거 정말 다스코 씨에게는 손을 들어야겠군요. 게이소는 살아난 듯한 기분으로 2층에서 내려왔다. 지난번엔 여러 가지로 패가 많았어요. 게이소가 무릎을 꿇으며 도선을 짚자 다스코는 흑백의 세로 무늬가 있는 겉옷의 소맷자락 속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말했다. 난 이럴 때 딱 질색이란 말이야. 이 집에서는 나스에도 선생님과 똑같이 그렇게 깎듯이 예의를 차려요? 그런 딱딱한 인사치레가 나한테는 신뢰가 된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할 텐데 그녀는 가볍게 눈을 감고 담배 연기를 내뿜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방금 나스야한테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제와 오늘은 선생님이 문병을 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제법 사치스러운 말까지 하더군요. 문병 좀 오라고 전화를 하지 뭐예요? 혈색이 좋더군요. 일본 무용 하나의 기류의 다스코는 아름다운 손짓으로 담배짤을 털었다. 동글스름하고 부침성 있는 얼굴에 깊이 파놓은 듯한 쌍꺼풀 짓눈이 생기 있어 보였다. 사흘 전에 사포로에 갔었는데 다방에서 다카기 씨와 우연히 마주쳤지 뭐예요? 서지구치는 어떻게 지내고 있죠? 가엾은 일을 당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 다카기는 잘 있던가요? 여전히 펄펄해요.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은 늘 잘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던데 다스코는 보기 드물게 말꼬리를 흘리더니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겠어요? 다스코는 약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말을 들어보아야지요. 그럴 테지요. 두 분은 친구 사이니까 말할게요. 다카기 씨가 유아원의 촉다구를 잇잖아요. 그곳에서 범인한의 아이를 맡았다지 뭐예요? 게이조는 무릎에 날아와 앉은 작은 나방을 휴지로 잡고 나서 말했다. 그래요? 하긴 범인의 어린 자식을 시립 유아원에 맡겼다고 와다 형사가 말한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거기가 바로 다카기가 관계하고 있는 곳이군요. 다카기 씨는 이상한 인연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다음 말이 밉살스러워요. 서지구친 녀석 학창 시절에는 너의 적을 사랑할 지어다 어쩌고 하면서 곧잘 무슨 주문을 외는 듯 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설마 살인범의 자식을 맡아 키우겠다고는 못하겠지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게이조의 시순이 불단에 장식해 놓은 루리코의 사진으로 저절로 옮겨갔다. 루리코는 흰옷 차림으로 쪼그리고 앉아 어떤 꽃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다. 마치 벌떡 일어나 이쪽으로 달려올 것만 같았다. 바보 같으니 범인한 자식을 맡아 키우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인가? 이런 말이 거의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게이조는 입을 다물었다. 잠자코 앉아있는 게이조를 보더니 다스코가 위로하던 말했다. 말이죠. 다카기 씨에게 어디 그런 말이 친구한테 할 소리냐고 쏘아붙였어요. 너의 적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땐 서지구치 씨에게 아직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대꾸했더니 서지구치는 다스코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릇이 크지요? 라고 말하더군요. 게이조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다스코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다카기는 공연이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난 적의 자식을 맡아 키울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이 집에 다스코와 단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게이소는 침묵이 어색해 입을 열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끝보기에는 성인군자지만요. 성인군자란 어느 구석엔가는 도깨비 부류에 속하고도 남을 만한 위선적인 면이 있지요. 도깨비라고 말한 것은 좀 지나치군요. 하긴 나 역시 성인군자가 아니지만. 게이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정말 사이시의 자식을 맡아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언뜻 스쳐갔다. 그러나 스쳐 지나간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꽉 끼쳤다. 결국 범인의 자식만 가엾게 됐군요. 게이조는 마땅치 않은 얼굴로 다스코를 바라보았다. 만일 누리코가 아빠 엄마도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스코의 말을 듣고 보니 게이조는 갓난아이가 혼자 살아가는 것 역시 혼자 죽어가는 것 못지않게 가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누리코가 그렇다면 그야 가엾지요. 만일 내 자식이라면 만일 나라면 하고 일일이 자기 입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판단을 내릴 수 없군요. 인간에겐 자가 여러 개 있나 보죠? 다스코의 말에 게이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게이조의 병원은 아사이가와시 변두리에 있었다. 양조장을 운영하던 할아버지가 값이 싼 시절에 사놓은 삼천여평의 땅이 있었다. 그 덕분에 병원은 사치스러울 만큼 넓은 부지에 지어졌다. 병원 현관은 정문에서 50미터나 들어가 있었다. 닭하기가 언젠가 말했었다. 서지구치의 부친은 환자에게 불편하도록 병원을 지었단 말이야. 이제 드디어 병원 정문까지 왔나 보다 했는데 현관까지는 시민이나 더 떨어져 있지 않겠어? 병사에겐 한 걸음이 힘겨운데 말이야. 지친 몸으로 귀가할 때면 게이조도 닭하기의 말이 옳다는 생각을 했다. 높이가 2미터 정도 되는 탄탄한 화강암 문기둥엔 커다란 글씨로 서지구치 병원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늙은 너름나무와 뿌리에서 세수로 갈라진 키 큰 첨나무가 넓은 잔디밭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어 공원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름답던 잔디도 여기저기 파헤쳐서 밭으로 일구여서 있었다. 공원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역시 넓고 푸른 대지는 시내를 빠져나온 환자의 기분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빠르기도 하군. 루리코가 죽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 게이조는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햇빛이 터려워진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군의 약국 안에서 뛰어나와 게이조에게 부딪힌 사람은 사무원인 마스사키 유카코였다. 작은 키에 새까맣고 큰 눈과 작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뭔가 필사적인 표정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멀어져 갔다. 게이조는 어리둥절해서 사무실 쪽으로 바삐 사라지는 유카코의 산뜻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방금 유카코가 뛰어나온 문틈으로 갈색 병들이 가지려니 놓인 약품 선반이 보였다. 게이조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기대에 쓴 무라이가 가운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넣은 채 게이조를 보자 가벼운 미소를 보였다. 무라이의 열본 웃음과 방금 방에서 뛰어놓은 마스사키 유카코의 필사적인 표정은 너무나 대소적이었다. 게이조는 몹시 불쾌했었다. 나세와 무라이가 자기 집 응접실에 단돌이 있었던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각났다. 그때도 저 녀석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을까 게이조는 말할 수 없는 증오를 느꼈다. 마침 잘 오셨어요. 무라이의 얼굴에서는 얘의 그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 잘 왔을 리가 없을 텐데도 말이다. 원장님께 의논 드릴 일이 있어요. 의논할 일이라고요? 게이조는 불쾌감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역누르며 태연스럽게 물었다. 무라이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껏 개인적인 의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게이조는 어쩐지 마땅찮았다. 사모님께서는 퇴원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완쾌되셨나요? 무라이는 기다란 다리를 뻗으며 의자에 걸터 앉았다. 왠지 무척 피로해 보였다. 덕분에요. 커튼이 바람결에 조용히 흔들렸다. 원장님, 사모은 마스사키 유카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라이는 이마에 널어떨어진 머리카를 긴 손가락으로 쓸어넘기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다뇨? 게이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라이가 의논하려는 것이 마스사키 유카고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자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다. 꽤 괜찮은 아가씨 같던데요? 무라이는 뜨듬뜨듬 말하더니 희죽 웃었다. 게이조는 무라이의 웃음 때문에 약간 당황했다. 마스사키 유카고는 좋은 아가씨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유카고는 반돌거리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느릿하게 걷는 아가씨였다. 병원 복도나 사무실이나 공원에서나 늘 산책하듯이 걸었다. 오늘처럼 복도를 뛰어다니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원장님, 이 환자의 이건비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카드를 손에 들고 게이조에게 바싹 붙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함께 복도를 걸어갈 때면 거의 기대다시피 했기 때문에 게이조는 가끔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유카고 자신은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듯 여자끼리는 물론 나이가 지긋한 사무장에게도 그렇게 바싹 붙어 걸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선천적인 환향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화장기 없는 유카고에게서는 언제나 비누로 씻어낸 듯한 청결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잠자코 있는 게이조를 바라보던 무라이가 다시 희죽 웃었다. 그 아가씨는 원장님께 반해 있어요. 무라이의 말에 게이조는 얼굴을 찌푸렸으나 점잖게 말했다. 그 아가씨와 결혼하려던 게 아니었나요? 그 아가씨와 결혼을요? 전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의논할 게 있다더니 마스사키에 관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의논 드릴 말씀은 제 건강에 관한 겁니다. 당신의 건강이 어땠어요? 게이조는 깜짝 놀라 직업의식이 발동한 논호로 무라이를 바라보았다. 무라이는 씁쓸한 얼굴로 게이조의 시순을 받았다. 원장님, 전 결핵인가 봅니다. 결핵이라고요? 게이조는 문득 요사의 문전성실을 이루는 안과의 대기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무라이에게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환자들이 몰렸다. 요즘은 특히 인기가 더했다. 미남인데다가 부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만은 없었다. 그를 과상되게 말하면 천재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수술을 아주 잘했다. 그가 2년 동안 병원에서 일한 성과가 요즘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무라이의 건강보다도 병원 운영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곤 조금 놀랐다. 금년 봄부터 가끔 식은땀을 흘리곤 했어요. 미열도 간혹 있었지만 대단치는 않았는데 약간의 각혈이 비쳐요. 각혈을요? 소금이긴 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담을 검사해 보았더니 갚으기 2호라더군요. 공동이 생겼구나. 게이조의 등줄기에 싸늘한 것이 서쳤다. 1946년경의 치료 수준으로는 공동이 있는 결핵은 이미 죽음에 가까이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늘 무라이가 어쩐지 자포사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 것은 결핵을 확인한 충격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갚으기 2호라면 지금 상태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빨리 사진을 찍어보도록 해요. 게이조는 창백한 무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그래서 말인데 병원도 한창 바쁠 때라 죄송하지만 도야 쪽에 가서 요양을 했으면 해서요. 멀리 떨어진 도야로 간다면 얼마동안은 나스와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무라이의 발병이 오히려 고마웠으나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지금 의사를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분간 안과는 문을 닫아야겠군. 입원 환자도 내보내야지. 그러나 이 사나이가 아사이가와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착잡한 생각 속에서도 게이조는 무라이가 받은 충격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다. 게이조에게 있어서 무라이는 루리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중 한 사람이었다. 더욱이 공범자는 아내인 나스에였다. 도야 문제는 사무장에게 수석을 맡기지요. 이 병원에서는 충분히 요양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아사이가와는 추워서 요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테니까요. 빙점 제2회 불꽃놀이 나스에가 퇴원하자 집안이 눈에 띄게 정돈되어 갔다. 아주머니 그렇게 애쓰셔도 괜찮으세요? 쓰기코가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나스에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 잡념이 없어지니까 성품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나스에는 기둥이며 복도며 닦고 또 닦았다. 남보기에는 쓰지구치 집안도 다시 본래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스에는 도루가 졸라대자 저녁을 먹은 뒤 아직 밝은 마루 끝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게이소는 목욕을 마치고 요기차림으로 마루의 알라그자에 깊이 앉아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리코가 저 나무 아래에 나스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그 마가목 나무는 쭉 곧은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어올라 집안에 앉아서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높이가 10미터는 되었다. 그 옆에 잎사귀가 붉은 단위령선 나무의 보라색 꽃이 저녁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며 게이소는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정원수에 일꾼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 경령이 항고비를 넘기기 전에는 정원 손질이 힘들 거야. 더욱이 무라이의 발병으로 인해 병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요양 중이라도 급료는 꼬박꼬박 줘야겠지. 후임 의사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장과 의논에 무색하기로 했다. 이 일을 나세에게 알릴까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게이소는 가까스로 참았다. 나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던 것이다. 게이소는 도로와 함께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나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고 짙은 속눈썹이 매력적이었다. 나세는 큰 슬픔을 겪고 난 후 더욱 음룡이 짙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나세는 문덕 게이소를 돌아보았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드럽게 눈웃음을 쳤다. 나세가 눈웃음을 칠 때면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입술이 요염해 보였다. 저 입술은 무라이를 알고 있을까? 게이소는 문득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아까부터 할까 말까 망설이던 말이 어느새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다. 무라이가 도야로 가게 되었어. 나세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손에 들고 있던 불꽃으로 눈길을 모았다. 그래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왜 가느냐고도 언제 떠나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게이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세에게 더욱 의혹이 생겼다. 안 돼요 엄마. 그렇게 손을 움직이면 불이 붙지 않아요. 도루, 좀 더 어두워지면 하자. 이렇게 밝았어야 재미가 없잖니? 나세의 말을 도루는 순순히 따랐다. 그러나 게이소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세는 혼자 우독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다. 게이소는 무라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불꽃놀이를 그만둬버린 나세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다가 물었다. 나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나세는 얼굴을 들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요? 그녀는 약간 어류광 부르는 듯한 어소로 말하고는 게이소를 바라보았다. 글쎄, 차마 무라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고는 할 수 없어. 게이소는 얼굴을 숙였다. 나세가 게이소 옆에 와서 앉더니 불숭말을 꺼냈다. 여보, 전 지금 여자애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애를? 네, 여자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게이소 말이에요. 게이소는 자기 아내라지만 나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자애를 갖고 싶다고 한 말도 입으로만 찌꺼린 임기용변으로 여겨졌다. 게시배를 갖고 싶어도 당신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소? 나세의 볼이 붉어졌다. 그녀는 루리코를 낳고서 가벼운 능망염을 날아 불임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나세는 상냥하지만 일단 자기 수장이 서게 되면 막무가내였다. 그런 나세의 애가 루리코를 잃은 지 칠칠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다니. 이제 나올 수는 없더라도 입양을 하면 어떨까 해요. 루리코라고 생각하면서 키우겠어요. 여자애를 갖고 싶어도 그렇지 루리코의 칠칠제도 아직 지나지 않았잖소? 그래요. 그래서 더 쓸쓸해요. 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잔일이 많은 여자아이라도 기른다면 그럭저럭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조는 나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라이가 도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응도 없고 그저 여자애를 기르고 싶다는 것이다. 설마 무라이가 없는 쓸쓸함을 여자아이를 통해 달리려는 심사는 아닐 테지? 나세의 눈엔 눈물이 거여 있었다. 그렇지만 쓸쓸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것은 나세 아직 신경이 예민하고 피로하기 때문일 거요. 나세는 눈물을 찔끔 그렸다. 게이소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병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자극을 피하고 싶었다. 여보 소원이에요. 여자애라면 차츰 루리코를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루리코라고 여기고 키우면 명복을 비는 듯도 될 테고요. 게이소는 여자애 따위는 그들도 보기도 싫었다. 아직도 루리코 또래 되는 여자애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외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세는 여자애를 보면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허리를 굽혀 말을 긁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얼빠진 사람처럼 비틀비틀 그 자리를 떠나는 걸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다. 난 말이오 나세 이제 계집아이 따윈 그들도 보기도 싫소. 게이소는 조용히 말했다. 나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당신의 말 뜻은 알겠지만 그렇지만 전 역시 여자애가 있었으면 해요. 나세에도 여자애를 보기가 괴로웠으나 루리코와 같은 또래의 여자애를 보면 아무래도 말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여자애들에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리코와 닮은 점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었다. 그것은 귀엽게 보이는 충치, 비단처럼 부드러운 살결, 볕에 말린 듯한 머리 냄새, 그리고 귀여운 말투 등이었다. 그런 여자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죽은 자기 자식을 다시 보는 듯한 모성으로서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보기만 해도 괴롭다는 그 괴로움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게이소는 불안했다. 또다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얻어온다고 해도 새끼 고양이었던 쉬운 일은 아닐 거여. 아무튼 더 두고 봅시다. 어머, 정말이에요? 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다가키 씨에게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유아원에 관계하고 있으니까요. 유아원은 불행한 어린아이들이 많겠지요? 그런 불행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루리코에 대해 한 가지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전 말이에요. 루리코가 다시 살아난 걸로 생각하고 애지중지 기다리려고 해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해도 이미 죽은 루리코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아. 게이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아내의 여염한 모습은 다시 무라이를 생각나게 했다. 무라이와 나세가 그날 단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다. 무라이가 도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는데도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무라이 말이에요. 폐결액으로 병원일을 그만두게 되었소. 각혈을 했다 두군. 나세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폐결액에 특효약이 없거든. 도야 같은 기후 좋은 곳에서 대기안정요법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어. 그가 가버리면 소음처럼 문병하러 가기 힘들 테니 그 전에 한번 문병 가지 않겠소? 나세는 게이소를 보며 아이처럼 도리질을 했다. 게이소는 애써 태연한 척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문병하는 게 원장 아내의 도리가 아닐까? 네, 그렇지만 나세는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역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게이소는 괴로운 심정으로 나세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산책을 하러 나왔다. 정말 범인의 자식을 맡아 키울까? 이리저리 걸리는 동안 며칠 전에 잠시 했던 생각의 꼬리가 다시 머리를 솟아갔다.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의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까? 마음 한편으로 게이소는 다깝기의 찬사를 기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천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일단 그런 생각에 빠지자 고지식한 게이소로서는 어디까지든지 파고들어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 같았다. 무라이 씨를 몸병하러 갈 수는 없어 나세는 게이소가 산책을 하는 동안 불단 앞에서 루리코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라이가 도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스스로도 웃어올만큼 몸을 떨었다. 그녀 자신도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슬픔 따위가 아니었다. 지금은 남을 동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동정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무라이 씨가 찾아오지 않았던 듯 루리코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나세는 그날 자신이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낸 것만은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 책임을 무라이에게 전가하고 싶었다. 무라이 탓으로 돌려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었다. 볼에 가볍게 키스를 받은 것 뿐이야. 나세는 자신이 이토록 괴로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루리코를 잃은 후에야 나세는 무사하다는 것 별일 없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게이조까지 다성함을 잃고 자신에게 냉성하게 구는 것도 나세의 로스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날 무라이 씨가 그런 말을 꺼낸 것부터가 나빴어. 나세는 자신이 그때 무라이의 애성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려 했다. 자기 잘못은 잊어버리고 모든 탓을 무라이 몫으로 돌리고 싶었다. 무라이 씨도 괴로움을 나누어야 해. 나세는 자기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인간의 자기 본의적인 언동은 자기 보호 본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등 뒤에서 갑자기 웬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오른쪽 어깨에 배낭을 맨 다카키가 서 있었다. 어머 다카키 씨 어서 오세요. 내일이면 9월인데도 아직도 무척 덥군요. 써지고치는 다카키는 책상다리를 하고 털썩 앉았다. 애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요? 다카키는 가져온 배낭의 끈을 풀었다. 위스키, 초콜릿, 버트 등이 바닥에 가득 놀렸다. 불빛을 받은 은종이가 반짝거렸다. 어머 어떻게 이런 어떻게냐고요?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이런 귀한 걸 알 수 없군요. 어떻게 된거지요? 산부인과 의사의 씁쓸한 횡재지요. 네? 양부인 말이죠. 양키와 가깝게 지내다 임신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어서라도 도망을 갈 수 있다면 또 괜찮겠어요. 뱃속에 들어있어 도망치거나 숨지도 못하는 걸 죽이거든요. 달이 찬 중절하는 쟁반 위에서 꿈틀거리듯 운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여지없는 살인이지요. 어머 이거 안 할 소리를 했나보군요. 도무지 나라는 인간은 신경이 무뎌나서 탈이란 말이야. 저 다카키 씨 부탁이 있는데 나에게요? 다카키는 나세우의 심상치 않은 눈초리에 그답지 않게 당황하며 말했다. 들어주시겠어요? 글쎄요. 뭔지 알아요. 저 아이를 가졌으면 해요. 난 또 뭐라고 그런 일이라면 주인 양반과 상의하셔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세는 얼굴을 붉기며 말을 이었다. 여자애를 얻었으면 해요. 여자애를요? 허전했어요. 루리코를 여기며 잘 키우고 싶어요. 그야 물론 허전하실테지요. 그러나 허전한 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어던아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커가요. 잘 자란다면 그나마 좋은 일이지만 그래 보아야 고생 덩어리지요. 다카키 씨는 경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총각이라도 애 부자인걸요? 다카키는 유쾌하게 웃었다. 이때 게이조가 들어왔다. 어? 왔군. 그는 집을 낫을 때와는 달리 명량한 목소리로 다카키를 반기며 방으로 들어섰다. 여보, 전 다카키 씨에게 아기를 부탁드렸어요. 나세가 호들갑스럽게 소리쳤다.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곧 나세를 향해 말했다. 뒷일은 쓰기코에게 시킬 테니 당신은 먼저 자지 그래. 그렇지만 아니요. 아직 당분간은 일찍 자야 해요. 벌써 아홉시구먼. 그럼 여자애를 부탁해 주세요. 꼭! 나세가 먼저 침실로 올라가서 쓰기코가 삶아온 옥수수를 안주삼아 다카키와 게이조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간간이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다카키가 찾아온 것은 루리코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쓰지구치 별일 없었나? 그럭저럭 살아가지. 무라이가 겨를 기러지. 자네한텐 피해가 되겠군. 무라이는 다카키의 먼 친척이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신세를 썼지. 병이 될 정도로 혹사시켰나 싶어 마음이 변치 않네. 아니야. 그놈 몸을 망쳤다면 그건 아마 여자 때문일 거야. 여자? 무라이가? 그럴 거야. 마작도 한다지 아마. 다카키는 위스키를 물 마시듯이 꿀꺽꿀꺽 들이켰다. 게이조도 한 모금 마셨다. 역시 조니워크라 다르군. 어떻게 손에 넣었나? 공짜를 얻은 거야. 조금 전에 무심코 나세 씨에게 임신 중절에 대해 말했다가 우는 바람에 혼났네. 자극적인 일은 아직 약하니까.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길래 그런 일이라면 주인 양반과 의논하라고 말했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모르겠군. 쓰지구치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여자의 따위는 생각도 하기 싫네. 게이존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들고 있던 컵을 놓았다. 뭐야. 꽤 심각한 얼굴로. 아니야.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뭘. 게이존는 잠시 망설이다가 얼굴을 들고 말았다. 자네가 관계하고 있는 유아원의 범인의 자식이 있다며? 다깝기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 게이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설마 범인의 자식을 맡아 키울 생각은 아닐 테지? 아니야. 아니야. 바로 그 일에 대해서야. 이 사람 그만두게.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난 진심이야. 다깝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게이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네. 처음엔 그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 조금 전에 루리코가 살해당한 강병까지 가보았지. 루리코가 죽은 후에 처음 갔지만 말이야.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릴 지경이네. 그야 그럴 테지. 그런 놈의 자식을 데려다 기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밉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본 거라네. 생각해 보니 미워한다는 것 자체도 되먹지 못한 생각이 아닌가 싶네. 자기 피주를 잃은 슬픔에다가 풀길 없는 정오까지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말이야. 내 삶은 이미 그런 괴로움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나 하고 생각해 보았네. 달리 살 길이 있다면 범인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처구니 없는 괴변이군. 자네 같은 돌대가리에게는 섣불리 입도 열지 못하겠네. 닭하기는 턱수염 한 호를 힘껏 뽑았다. 그만둬 제발. 범인의 자식을 기렀다니 어리석기가 유만부득이지. 그럴까? 그럴까 저럴까 할 여지가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인 놈의 피주를 데려다 기른단 말인가? 혹시 자네의 분풀이 삼아 그 아이를 괴롭히려는 심산 아니야? 천만에 바르게 키울 거야. 지금 자네나 나스의 씨는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야. 하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후니까 생각을 올바로 할 리가 없지. 웃은 말이야. 조금 전까지도 여자의 따위는 거들떡 보기도 싫다고 하더니 그 입술에 침도 미처 마르기 전에 그 애를 맡겠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스의 씨가 자네 생각을 받아들일 것 같아. 어떻게 말을 꺼낼 거야? 그렇다. 나스를 위로해 줘야지. 게이조는 생각에 잠겼다. 비 개인 뒤 숲 위에는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비가 오려나? 밖에서 돌아온 나스에는 집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잠시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크림색과 밝은 녹색 무늬가 있는 쇠루에 젓갈색 흐리띠를 두른 나스의 모습은 흐린 하늘과는 대소적으로 유난히 산뜻해 보였다. 부엉문을 여니 얇은 스웨터를 입은 스기코가 차를 끓이고 있었다. 이제 오세요. 무라이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라이 선생? 나스에는 눈살을 약간 짚으렸다. 스기코 차를 내다들여 곧 갈 테니까. 네. 무라이가 도야의 요양소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게이조로부터 들은 지도 보름이 지났다. 나스에는 여태껏 무라이에게 문병을 가지 않았다. 스기코가 생반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도루는 나스에는 자기 자식이라도 좀처럼 함부로 부르는 법이 없었다. 정답고 조용한 말씨는 나스의 아름다움을 품이 있게 보이도록 했다. 사카베시 집에 그림 연극인가 뭔가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가서 데려올까요? 글쎄. 사카베시의 집은 300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스기코는 창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금방 비가 올 것 같아요. 아주머니. 글쎄 말이야. 지금 다녀올게요. 그럼 얼른 다녀와. 스기코는 우산을 들고 나가고 나스에는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다. 무라이가 있는 응접실로 가기가 어쩐지 겸연쩍었다. 루리코가 죽은 날 무라이로부터 볼에 키스를 받은 걸 나스에는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스기코와 도루가 집에 없다는 것이 나스에는 불안했다. 스기코가 돌아올 때까지 무라이를 혼자 있게 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바람이 몰아쳤다. 창문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스기코와 도루가 곧 돌아오겠지? 무라이를 기다리게 하고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스에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긴장한 탓인지 여느 때보다 창백한 안색이 오히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한결 돋보이게 했다. 소파에서 일어나 허리띠를 여민 다음 거울에 다시 한번 비춰보고 나서 그녀는 결심한 듯 복도로 나갔다. 무라이를 만나는 것은 루리코의 상례식이 있은 후 처음이었다. 두 달 가까이 되었다. 나스에는 응접실 문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조용히 문을 열었더니 거기 있어야 할 무라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돌아갔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스기코가 갖다 놓았을 차천도 보이지 않았다. 스기코가 객실로 안내한 모양이구나. 각별한 손님만을 맞는 객실로 무라이를 안내한 것을 알고 나스에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차라리 거실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할 때 객실에서 무라이의 기침 소리가 났다. 마음을 고쳐먹고 객실 미다지를 열자 흑단 테이블 앞에 무라이가 단정히 앉아있었다. 외출 중에 오게 되어서 실례했습니다. 무라이는 방석에서 조용히 내려앉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짐짓 태연한 척하는 목소리였다. 오히려 저야말로 기다리시게 해서 처음 대하는 것 같은 무라이의 태도에 나스에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마음이 놓였다. 괜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문병도 못 가보았소. 뭐 문병 오실 것까지는 없지요. 자유롭게 좀 쉬기로 했습니다. 무라이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의바른 말실로 대답했다. 나스에는 문병을 가시하는 자기의 매성을 무라이가 탓하는 것만 같았다. 우선 편히 앉으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무라이는 나스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평범한 어소로 말했다. 이 사람은 벌써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나스에는 무라이의 차가운 표정에 내심 서운해졌다. 사건 이후로 마음에 걸리던 무라이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나는 것조차 쑥스러운 존재였다. 이제 끝났세에는 남으로부터 차가운 실선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누구나 나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답게 대해 주었다. 무라이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어야 했다. 돌변한 무라이의 태도에 나스에는 점점 마음의 평정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루의 유리창 너머로 나뭇가지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내일 도야로 떠나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라이는 뜰로 시순을 던지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어머, 내일요? 나스에는 자기 목소리에서 교태를 느낄 수 있었다. 무라이의 쌀쌀한 태도가 문병하러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인지 알고 싶었다. 갑자기 함석 지붕에 또르륵 조약돌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쏘아 하고 비가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땅에 내리고 치더니 금세 땅을 파헤치며 은빛으로 튀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마루의 유리창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바람도 유리창을 심하게 흔들어댔다. 굉장하군요.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나스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다. 이렇게 억수같이 퍼거우면 도루가 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게이조도 어디선가 비나 맞지 않을까? 뜰은 금세 연못처럼 물이 고였다. 나스에는 무라이가 있는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는 어깨 위에 무엇인가의 무게감을 느끼는 순간 깜짝 놀라 돌아보려고 했으나 귓볼을 간지르는 숨결에 움찔했다.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안 돼요. 이거 놓으세요. 바람이 미친 듯이 유리창을 두들겨 댔다. 무라이의 눈은 필사적이었다. 부탁이에요. 놓으세요. 애원하는 나스에를 무라이는 삼키기라도 할 듯이 노려보았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루리코가 죽은 날의 일을 여기까지 말하던 나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무라이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루리코가 죽었을 때도 나스에는 아직도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루리코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니잖소. 무라이는 나스에를 깨앉는 팔에 힘을 주었다. 아, 놓으세요. 어서. 나스에는 몸을 비틀었다. 조용히. 더 이상은 어쩌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이 곧 돌아올 거예요. 괜찮아요. 원장님 같은 건 이렇게라도 마지막으로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소. 마지막이라고요? 갑사기 무라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반사기는 소약돌이 굴러떨어지는 듯 했다. 그것이 눈물인 것을 알자 나스에는 무라이의 손을 뿌리치려던 몸짓을 멈췄다. 빗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려왔다. 나스에 씨. 당신은 싸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겨운 여자였어요. 나스에의 손은 언제인지 모르게 무라이의 등에 얹혀있었다. 나스에 씨. 무라이는 나스에의 흰 목덜미에 입술을 힘껏 눌렀다. 비가 굉장했어. 또 길이 온통 개울이 되어버린 것도 있었소. 전에 없이 밤늦게 돌아온 게이조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말했다. 저 오늘 무라이 씨가 인사하러 찾아왔었어요. 나스에는 무라이가 흘리던 눈물을 떠올렸다. 어쩐지 그의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스의 담담한 말투에 게이저도 차분하게 말했다. 내일이라지? 네, 내일이래요. 루리코가 죽고 나스는 무라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한 나스에였다. 그러나 난 결핵 환자니까 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입술을 요구하지 않고 목에만 키스한 채 돌아간 그를 생각하자 그 애성이 진심으로 느껴져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기는 언제 데려올까? 먼저 자리에 놓은 게이조가 말했다. 어머, 정말이세요? 나스에는 게이조가 벗어놓은 옷을 옷걸이에 걸며 반색하며 물었다. 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기뻐할 일이라면 데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신 그동안 마음이 변했어? 요즘엔 아기에 관한 얘기는 전혀 입 밖에 내지 않더군. 아니요, 전 한 번 마음 먹으면 조음처럼 단념하지 못해요. 나스에는 게이조를 등지고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조음처럼 잊지 못하는 점은 부부가 역락없이 닮았군. 그래요, 다스코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부부는 그다지 닮지 않은 편이 좋대요. 게이조의 얼굴을 보며 나스에가 말을 이었다. 다카기 씨가 어떤 아기를 조선해 줄지 모르겠군요. 기대가 커요. 오, 내가 먼저 보고 오리다. 게이조는 엎드린 채 나스에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스에는 오디에 잠옷을 걸치고 속의 옷을 벗더니 재빨리 잠옷근을 묶었다. 고개 숙인 나스의 목에 게이조의 눈길을 머졌다. 보랏빛 반점 두 개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게이조는 그게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차렸다. 무라이가 찾아와서 아내 나스에와 보냈을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게이조는 주먹을 불껀 쥐고 꾹 참았다. 그는 지금 폭발하였다가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위험을 예감했다. 지금 나스에를 꾸짖으면 그 분출된 증오감이 더욱 거센 분노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정말 다카기 씨한테 가실 거예요? 게이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거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어느새 주무시나 봐. 나스에는 중얼거리듯이 말한 뒤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모처럼 무라의 일도 그만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게이조는 나스에라는 여자를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루리코가 죽임을 당한 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목에 키스 자국을 남기는 따위의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닌가.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에 소년한 핏빛 고통의 자국이 찍히는 듯 게이조는 못 견디게 괴로웠다. 나스에는 불을 껐다. 게이조는 어둠 속에서 나스의 속을 쏘아 보았다. 아까 본 보랏빛 반점이 눈에 서운했다. 나스에와 무라이가 뒤엉켜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게이조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악착같이 일해야 하는가. 갑자기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되었다. 여태껏 숭고하게 여겼던 의술도 허망하게 생각되었다. 새 환자가 온다. 소변이나 혈액검사, 진단, 처방, 처치를 하고 나면 환자의 병이 낫는다. 그러나 치료해도 환자는 끊이지 않는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게이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긍지를 오늘 밤만큼은 느낄 수 없었다. 다만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허무감을 느낄 뿐이었다. 빛을 잃고 바라보는 모든 것은 암흑이었다. 나스에를 죽이고 함께 죽어버릴까? 게이조는 싸늘하게 놓여있는 자신의 시체를 상상해보았다. 지금의 게이조로서는 나스에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도루까지 죽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도루 하나만을 남겨두고 둘만 죽어버린다는 것은 더욱 못할 노릇이었다. 수많은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병원 원장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살아갈 책임, 목숨 부지할 책임이 많든 적든 사회인으로서의 게이조에게도 주어져 있었다. 목덜미에 보랏빛 입술 자국을 남긴 채 옆에 잠들어 있는 나스에를 게이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나스에가 기뻐한다면 원하는 아이를 맡아 길러서라도 다시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나스에가 기뻐할 일은 조금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 범인의 자식을 맡아 기르겠다는 말을 나스에에게 불쑥 꺼내보라. 범인의 자식이라는 말만으로도 나스에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바로 미쳐버린다면 자신의 생활은 엉망이 될 것 같았다. 그렇지, 의논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한다. 나스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귀여워할 것이다. 비밀은 절대로 지켜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른 아이가 범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되었을 땐 정을 준 만큼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랑으로 온전히 기른 아이가 루리코를 죽인 범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스에는 몇십 년 동안의 헛수고를 얼마나 뼈아파할 것인가. 게이조는 경황없이 슬퍼하고 원통해하는 나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는 지금 의식의 심연의 공동같은 것 어두운 동굴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 대체 자기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이 혐오스러운 생각은 자기만 밑바닥에 입을 벌린 어두운 동굴로부터 솟아오르는 듯했다. 게이조는 지난 밤의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을 먹은 후 그는 나스에게 말했다. 오늘은 닭하기에게 가볼 거요. 일요일이니까. 어머나 나스에는 기쁜듯이 두 손으로 뺨을 감쌌다. 그런 어린애 같은 몸짓은 나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게이조의 눈에도 그램 나스의 애가 신선하고 순진해 보였다. 그러나 게이조에게는 무라이와의 사랑이 그녀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저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이야기가 매듭지어지면 전화하지 마땅한 아이가 없을지도 모를 일이잖소. 나스의 목덜미에 찍혀있는 보랏빛 반점을 게이조는 오늘 아침에도 보았다. 신혼 시절에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 사극을 낸 후로 그는 조심해 왔다. 목덜미의 입술을 스치기만 해도 나스에는 기분 좋은 듯이 눈을 사르르 감았다. 무라이에게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니 오늘 아침에도 게이조의 마음은 새삼스럽게 끓어올랐다. 나스에는 목덜미의 반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기적이든 무엇이든 루리코가 쓰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전화만 하시면 금방 달려갈게요. 될 수 있으면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를 부탁해요. 게이조는 나스의 육감적인 입술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배신의 입술이었다. 아무렴 가장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지. 게이조는 기분이 좋은 듯이 대답했다. 참 오늘은 무라이가 떠나는 날이군. 이 생각이 나자 게이조는 태연스러운 노조로 말했다. 사포로까지 무라이를 배웅할 건데 당신도 정거장까지는 나와주겠지? 나스에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존? 당연히 배웅해야지. 게이조는 눈을 살짝 내리깐 나스의 마음속을 생각만 해도 몸이 부르르 떨릴 지경이었다. 네, 그렇지만 그녀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행주로 식탁의 한 군데를 박박 닦기 시작했다. 배웅해야지. 게이조가 단호하게 말하자 나스에는 얼굴을 돌더니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싫어요. 왜?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병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괜히 창피스럽기도 하고. 구실은 그를 떠댔다. 게이조는 말없이 식탁 앞을 떠났다. 무라이는 어젯밤에도 각혈을 했다고 하며 도야로 가는 것을 연기했다. 그냥 아사이가와에 눌러 있으려는 구실이 아닌가 해 게이조는 얹어놨다. 혼자 삿포로까지 가게 된 게이조는 역에서 닭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닭학이는 병원에 나갔는지 없었다. 그래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야, 쓰지구치군. 어떻게 된 거야? 닭학이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를 듣자 게이조도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다. 좀 만나세. 만나자고 전화를 끌어오는 건 어떻게 된 게 다 사내 자식들 뿐이야. 기왕이면 예쁜 아가씨라도 달고 오지 그래. 그래, 알았네. 전화를 끊은 게이조는 곡관 앞에서 전차를 탔다. 아가씨와 가로수가 아름다운 삿포로는 언제 보아도 게이조의 마음을 잘 달래주었다. 학창 시절엔 이 거리를 나세와 자주 그닐었다고 생각하며 학생복 차림의 게이조가 살짝 머리를 말아올린 나세와 함께 걸어가면 지나치던 사람마다 아름다운 나세를 돌아다 보았다. 게이조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나세와 함께 걷는 것이 자랑스러워 자기 같은 행운에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나세가 이제는 나를 배반했다. 닭가기의 목소리와 가로수와의 푸르름에 생기를 얻었던 게이조의 마음은 다시 우울해졌다. 아름다운 나세를 아내로 맞아 행복해했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얼마 후 그는 병원의 응접실 문을 열고 들었었다. 출장인가? 닭가기가 호탕한 목소리로 물었다. 둥근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회선의자가 두 개 놓여 있을 뿐인 작은 방이었다. 흰 가운을 걸치니 닭가기도 제법 경륜 있는 의사로 보였다. 나한테 무슨 용건이라도 있나? 닭가기는 목돌미를 극적이며 물었다. 어? 게이조는 돌연 망설여졌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자신과 나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기를 데려오라고 나세의 시가 성화지? 닭가기의 놀라는 듯한 말투에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세의 시도 고집이 어웰로 새더군. 옛날에는 사무수도 분하고 새하얀 둥근 뺨을 가진 여학생이었는데 말이야. 얼마나 얌전해 보였던지 이런 여자도 입을 열 때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지. 닭가기는 옛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어조로 말했다. 게이조가 가만히 있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세의 시도 함께 아기를 보러 가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우리 둘이만 갈까? 사보루까지 온 게이조를 보고 닭가기는 굳혀여 아기를 입양하려는 뜻을 막지 않았다. 아니야 아기는 볼 필요 없어. 필요가 없다니. 닭가기는 순간 의아스러운 눈으로 게이조를 바라보았으나 곧 기쁜듯이 눈을 반짝였다. 나한테 맡기겠단 말이지. 정말로 예쁜 아기가 있어. 아니 자네가 먼저 말한 그 사이시의 자식이면 좋겠어. 용기를 내어 일단 말하고 나니 게이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순간 환영처럼 그의 시야엔 아내의 목덜미가 보이고 보랏빛 입술 자국이 선연히 떠올랐다. 사이시의 자식? 자네의 아직도 삼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그렇다면 난 모를 일이네. 닭가기는 회선 의자를 옆으로 빙 돌려버렸다. 왜 그래? 대관절 굳이 그 애여야 한다는 건 무슨 이유인가? 아무리 살인자의 자식이라곤 하나 그 애한테는 아무 죄도 없어. 그 애도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일세.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맡아 기르겠다는 거야. 게이조는 미소를 지었다. 나로서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군. 분명히 말해두지만 난 자네처럼 대학 시절부터 이른바 수제는 못되지만 심지만은 굳게 지니고 있어. 범법사의 자식이든 귀족의 자식이든 맡은 이상은 그 애의 삶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난 이런 심지만은 가지고 있지. 세상에 누가 자기 딸을 죽인 놈의 자식을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겠나. 난 자네가 그 애에게 무슨 짓을 할지 그것이 걱정이네. 그야 그럴 수 있지. 나 같은 생각을 하는 바보는 아마 세상 천지에 또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그런 바보가 한 사람쯤 있어도 괜찮지 않나? 에잇 골칫덩어리 같으니. 닭가기는 이렇게 대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하는 듯한 표정으로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그래 자네가 생각하기에는 골칫덩어리일지도 모르지. 스가와 선생같이 인격을 갖추니도 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으니까. 나로서는 턱없는 일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언젠가 말한대로 한평생 범인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든지 적을 사랑하는 말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든지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야. 난 그 애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닭가기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은 자기 핏줄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거야. 닭가기는 게이조의 얼굴을 또래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뭐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의자를 돌렸다. 좋아, 알았어. 아니, 잘은 모르지만 쓰지구치 게이조라는 인간을 믿고 알았다고 해두지. 그런데 이 얘기는 나세이 씨도 알고 있겠지? 게이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제법 그럴싸하게 이유를 붙여 사이시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세이에 대한 심정은 닭가기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가만히 있는 걸 보니 나세이 씨에겐 비밀로 할 모양이지? 닭가기가 이렇게 다그치자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밀이야. 그럼 나세이 씨는 범인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키운다 이 말인가? 응. 그 사람은 아직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쓰러질 거야. 당연하지. 기절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지. 어느 누가 또 자네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나? 나세이 씨는 귀여운 여자애를 원하는 거지? 그럴 거야. 루리코라고 생각하며 기르고 싶을 테니까. 하지만 이왕 다른 사람의 자식을 기를 바에는 이 기회에 사이시의 자식을 맡아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 루리코를 죽음을 겪은 나세이로서도 언젠가 내 의도를 알게 되면 결국 이해해 줄 거야. 흥, 그렇게 될까? 닭가기는 이렇게 비웠더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게이조는 여태껏 자기는 거짓말을 못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다. 남들에게도 아주 정직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런 자기가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자네는 부부간에 이런 위험한 비밀을 만들면서까지 범인의 자식을 맡겠다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 내 딴에는 그 아이를 맡아 기르는 일이 일생의 과제니까. 비밀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덮어두지는 않을 거야. 적당한 기회를 봐서 사실대로 말하면 나세에도 이해할 테지. 도대체 자네의 그 의도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가? 나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애를 무작정 사랑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나? 그것에 관해서는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한 거야. 우리 부부의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게이조에 자신 있다는 말에 딱하기는 빈것이 웃고 나서 말했다. 어,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나도 이젠 두말 않겠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잘은 모르겠어. 그러나 나와 자네는 바탕이 틀려. 자네는 어리석은가 하면 한편으론 진실한 놈이거든.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네. 그렇지만 납득이 가든 말든 그저 자네를 믿겠네. 믿는다고 하자 게이조는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수지구치 이렇게 된 이상 비밀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현명해. 나세 씨에게는 말하지 말게. 보민의 자식도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 아이 출생의 비밀은 꼭 지켜야 하네. 그래, 약속하지. 자넨 사나이야, 이 비밀은 꼭 지켜야 해. 알았어, 이제 그만해 둬. 게이조는 닭하기가 너무 단호하게 못을 박자 어쩐지 속을 들여다 보인 것 같아 약간 불안했다. 유아원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데가 많네. 하지만 그때마다 한편으론 불안해. 그래도 이번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어. 적의 손에 넘겨주는 세민이 말이야. 마지막 말을 농담처럼 던지고 닭하기는 희죽 웃었다. 닭하기와 이야기가 잘 되고 나자 게이조는 바로 나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불안해서였다. 전화는 한 시간쯤 후에 가까스로 아사히가와와 연결되었다. 금방 갈게요. 나세는 나세의 대로 게이조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해서인지 아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물을 결혈이 없었다. 닭하기가 수술실에 있는 동안 게이조는 무작정 앉아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카시아 가로수 아래를 마냥 걸었다. 이따금 노랗게 물던 아카시아 잎이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무슨 배급을 하는지 사람들이 거리 모퉁이의 상점 앞에 길게 줄을 지어 널어 서 있었다. 그 행렬에서 조그마한 여자애를 발견하고 게이조는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순간 루리코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얼굴을 올려다보며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게이조는 가슴이 쥐어드는 듯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아사히가와로 돌아가면 루리코가 집앞에서 놀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강변에서 죽어간 루리코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나스에게 범인한 자식을 기르게 해야지. 게이조는 바바리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쑤셔놓고 천천히 걸었다. 9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산책하기엔 바람이 약간 쌀쌀했다. 시계탑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나스에게 과연 사이시의 자식을 마음에 들어할까? 사이시의 자식은 비쩍 마른 원숭이 같은 아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풀려줄 것인지 게이조는 염려스러웠다. 바람이 휙하고 먼지를 말아올려 바지까랑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스에가 도착한 것은 7시가 지났을 때였다. 날은 벌써 저물어 있었다. 아기 때문에 유아원에 갔던 닭아기가 방에 들어 서저마서 말했다. 곧 아이가 올 거야. 그 어조에는 아이가 혼자 아상아상 그려올 듯한 여운이 풍겨 나스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게이조는 웃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다. 나스에 씨, 예뻐해 주시겠지요? 어떻게 생긴 아기인데요? 나스에 씨보다 더 예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아이예요? 나스에 씨, 출생에 대해서는 캐묻지 말아야 해요. 누구의 자식이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유아원에 있는 애들은 저마다 불행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내세울만은 부모가 있을 리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만은 알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학생, 어머니는 남의 아내, 소위 말하는 불륜의 씨죠. 이 정도면 됐나요? 닭아기는 나스에를 놀리듯이 말했다. 직구꾼요. 직구 전척은 당신네들이에요. 우리 유아원의 교정엔 부모를 알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도깨비나 뱀의 자식이 아닌 인간의 핏줄이니까요. 닭아기는 참작고 있는 게이조를 힐끔 건너다 보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서지구치? 아기를 얻는다는 건 축복할 만한 일이 아닌가? 조금 더 환한 얼굴을 해야지. 노크 소리와 함께 한 간호원이 들어왔다. 이어서 담요에 싼 아기를 안고 부모가 조용히 들어섰다. 닭아기는 부모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익숙한 솜씨였다.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부모는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는 나가려고 했다. 아직 가지 말고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주지 않겠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낼 모양이니까. 부모가 나가서 나스에는 닭아기 옆으로 가서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어머, 예뻐라. 눈썹이 너무 귀엽네요. 나스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닭아기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으려 했다. 마음에 안 든다면 돌려보내겠어요. 닭아기는 아기를 안은 채 약이라도 올리듯이 말했다. 자, 엄마한테 오느라. 나스에는 닭아기를 잠시 쏘아보다가 팔을 벌려 아기를 품에 안았다. 벌써 기르기로 작정한 말투였다. 어머, 웃고 있네요. 몇 개월 된 아기지요? 3개월쯤 되었나? 3개월이래요, 여보. 아기 좀 봐요. 아주 예뻐요. 게이조는 의자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어머, 또 웃어요, 여보. 나스에는 게이조 곁으로 다가갔다. 게이조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뜻밖에도 눈과 코가 잘 생긴 아기였다. 게이조는 신문에서 본 사이시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기답지 않은 짙은 눈썹과 부스선 머리칼에 게이조는 기분이 나빠졌다. 아빠란다. 귀엽죠? 아기의 눈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동물의 눈에 가까웠다. 아빠란다 하는 나스의 말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지기나 한 듯 전진한 눈이었다. 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눈썹 원자리의 사이시를 너무나 닮아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나스의 를 보자 게이조는 심술궂은 희열을 느꼈다.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일단 스미코라고 지어준 모양이야. 스미코라고요? 귀여운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떻겠어요, 여보? 스미코가 어때서? 게이조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에요. 새로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우리의 아기니까요. 자, 이번에는 아빠한테 안겨봐. 나스의는 게이조에게 아기를 내밀었다. 괜찮소. 안으면 떨어뜨릴 것 같아. 겁이 나. 게이조는 손이 손뜻 나가질 않았다. 닭하기가 웃으며 말했다. 나스의 씨, 길어다가 귀찮아지거든 언제든지 돌려주세요. 나스의 씨는 아기를 덜 벗지 않을 테지만 쓰지고 치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나스의는 차에 탔어도 아기에게 말을 걸며 연어 때와는 달리 내내 찌끄리고 있었다. 이토록 귀여운 아기일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나스의는 신경취소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의 씨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지 못했다. 설마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 가슴에 안겨있는 아기가 사의 씨의 자식인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아직 아사이가 와러 가는 기차가 있을까? 없어요. 벌써 9시가 다 된걸요? 아니, 서두르면 9시경에 출발하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요. 여보, 나스의는 속삭이듯 게이조에게 몸을 기댔다. 뭐요? 저 여관에 들지 않을래요? 서둘면 기차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다니까? 하지만 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난 병원일이 있잖소. 게이조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런 게이조를 상관하지 않고 나스의는 운전사에게 일렀다. 거리로 돌아서 시계탑 근방을 마르부스 여관까지 부탁해요. 무슨 일이요? 피곤하오? 네, 조금. 게이조가 보기에는 결코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다. 나스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게이조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차가 멈췄다. 게이조는 기차 시간을 걱정하면서도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다. 방에 들어서자 나스의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미안해요. 전 당분간 아사히가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뭐라고? 저는 이 아기를 위해 얼마간 남아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스에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남편에 대해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오로지 아기 일만 머리에 꽉 차 남편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 나스의 기분을 게이조는 아찔한 생각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어째서 이 애를 위해 사포로에 있어야 하지? 어째서라뇨?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아사히가와로 돌아가 보아요. 어두운 아이라는 것이 금방 알려질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는 없지 않소? 아니요. 있어요. 전 아기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고부터 배에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아기를 가서 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놀란 게이조는 나스의 허리 근처를 살펴보았다. 나스에는 방석 위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여행길에서 일곱 달쯤 만에 나은 걸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애는 벌써 태어난 지 석 달이나 되었잖소. 결국 다 알게 될 거요. 아무튼 당분간 아사히가와에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두 달 정도 이곳에 있을래요. 게이조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도저히 막차 시간에 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봐요. 두 달이 지나면 이 애는 낳은 지 다섯 달이 돼.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그 전 되면 얼버무릴 수 있어요. 쓰기코와 도루한테도 아기를 낳았다고 말해두세요. 이 애가 다 커서 우리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가엾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적조차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어머니다운 애성을 느낄 수 있을까. 게이조는 갑자기 여자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 애가 그렇게 귀엽소? 게이조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당신은 안 그래요? 조금 아까 처음 보았는데 귀엽고 말고가 어디 있소? 어머, 저는 데려가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부터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걸요? 게이조는 피로가 몰려와 다다미 위에 들어 누웠다. 낯에 있는 종어분이 두고 간 차를 게이조 옆에 놓으며 얼굴을 약간 붉히며 말했다. 여자는 뱃속에 어린애를 품고 있을 때부터 얼굴 같은 거는 보지 않아도 귀여운 거예요. 남자들이란 자기 자식이 태어나도 얼마 동안은 아버지란 실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매우 우아한 감정이라고 게이소는 생각했다. 그것이 모승애라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는 나스에를 바라보았다.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두 달간이나 팽개쳐 둘, 나와 도루의 대수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넓은 집에 오늘 밤 스기코와 도루 둘만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게이소는 나스에가 아기에게 쏟는 열정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곳에서 하는 거죠. 게이소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하자는 거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는 호적이 없다고 다카게 씨가 말하던데요.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나은 것이 아니산소. 게이소는 범인 사이시와 꼭 닮은 눈썹을 가진 아이를 꼼꼼히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나은 거예요. 내 자식으로 키우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게이소는 당황했다. 나스에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열성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사이시의 자식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호적에 루리코를 죽인 살인자의 자식을 올릴 수는 없어. 창놈으로 보이는 시계탑이 달빛 아래서 파랗게 돋보였다. 여보, 이름은 뭐라고 짓는 게 좋을까요? 왜 그 스미코라는 이름이 있잖소? 싫어요. 남이시연 이름은 저 루리코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루리코? 어림도 없어. 게이소의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눈물이 나스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루리코는 루리코요. 다른 이름으로 짓는 게 좋겠소. 게이소의 목소리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나스에는 가볍게 고개를 꺼덕거리고는 눈물을 닦았다. 게이코가 어떨까요? 당신 이름의 초자를 따서 말이에요. 게이코도 좋지만 다른 건 없을까? 그럼 태양의 양자를 따서 요코라고 지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름인데 어딘가 명랑하고 부침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스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울음이 배어있었다. 요코? 괜찮군. 태양처럼 밝게 커가면 좋겠는데. 루리코나 게이코가 아니라면 이름 같은 건 상관없었다. 요코를 정해요. 정말 좋아요. 그럼 난 돌아가겠소. 게이소는 옷걸이에서 바바리코트를 내렸다. 하지만 기차는 끊겼잖아요. 택시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요금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요. 나스의 그 넓은 집에 도루와 서기코 둘만 있소. 가엾지도 않소? 도루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잠들었을 거예요. 잠들면 쓸쓸한 것도 모를 거예요. 게이소는 얼른 방에서 나왔다. 나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불안감 아침을 먹고 나서 게이소가 말했다. 서기코, 오늘은 좀 추울 것 같군. 네, 눈이라도 올 것 같아요. 설마 아직 10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눈이 오기에는 아직 이뤄지면 동복을 꺼내주겠소? 네, 그런데 동복 상자는 선반 위에 두나요? 양복장 위에 두나요? 글쎄, 서기코는 뭐라나? 죄송해요. 옷가시는 모두 아주머니께서 직접 챙기시거든요. 그렇지만 찾아보겠어요. 서기코는 미안해하며 2층으로 올라가더니 조금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게이소는 미쳐 지우지 않는 식탁 앞의 소파에 앉아있었다. 신문 보세요. 도루가 신문을 내밀며 게이소 옆으로 바싹 다가왔다. 음, 어제 가미가와에 첫눈이 왔구나. 신문을 펴던 채 게이소가 말했다. 야, 신난다. 눈이 오면 엄마도 올 거죠? 음, 엄마는 아기를 낳아 배가 아픈 거야? 그래, 엄마가 없어서 쓸쓸하지? 네, 쓸쓸하긴 하지만... 출근 시간이 염려되어 게이소는 벽시계를 자꾸 보았다. 서기코가 돌아왔다. 이상해요. 아무리 찾아도 동복이 보이지 않는군요. 거 이상하군. 게이소는 이쑤시계로 이를 신경질적으로 쑤셨다. 죄송해요. 아니야, 서기코 탓이 아니지. 계절이 바뀌는데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아줌마가 잘못한 거야. 게이소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나왔다. 생각보다 춥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내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쓸쓸했다. 구두를 신고 막 나서려는데 서기코가 동복을 찾았다며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러나 간 검사를 하기 위해 아침도 굶으며 기다리고 있을 환자가 생각나 게이소는 춘추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정류장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방금 버스가 떠난 모양이었다. 버스는 한 시간마다 있었다. 운한 얼굴에 볼 쏘이는 격이군. 게이소는 쓴 웃음을 삼키며 할 수 없이 걷기로 했다. 넓은 거리의 맞은편에 높이 자란 소나무 숲이 길을 따라 무승하게 우거져 있었다. 또 한편에는 낡은 목적 음물이 쭉 널어 써 있었다. 어느 집이나 노란 물을 만들 물을 씻어 새끼줄에 매달아 놓았다. 모난 가을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군복에 구나를 신고 있는 청년과 마주치자 게이소는 자기가 계절에 맞춰 다른 옷을 장만해 놓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누구나 옷가지를 쌀과 바꿔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시절이었다. 안녕하세요 원장선생님. 갑자기 등 뒤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유카코였다. 그녀는 빛나는 눈동자로 게이소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유카코 양의 집이 이쪽이었나? 아니에요. 유카코의 등에서는 고운 머리카락이 탐스럽게 출렁거렸다. 친구네 집에서 잤어요. 그녀는 게이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다가 벼랑간 멈춰 서서는 편자를 박는 대장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말을 대해놓는 네 개의 둥근 기둥이 서 있을 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 예뻐라. 뭐가? 불꽃 말이에요. 불꽃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어두컴컴한 대장관 안에 편자를 달구는 불꽃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유카코의 그린색 바바리기 사이로 흰 스웨트가 엿보였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요심히 대장관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유카코를 내버려둔 채 게이소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선생님 불꽃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유카코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따라와 벌어처럼 게이소 곁에 바싹 붙어서 걸었다. 글쎄 말이야. 게이소는 유카코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걸었다. 불타고 있기 때문일까요? 불타면 금방 재가 되고 연기가 될 텐데요. 다음 순간에 소멸하기 때문에 좋도록 아름다운 걸까요? 유카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게이소에게 바싹 붙었었다. 게이소는 얼른 오른쪽으로 한 걸음 비켰었다. 저 선생님 불꽃이란... 마스사키 양. 네. 유카코의 작은 입술 사이로 하얀 치아가 빛났다. 유카코양 좀 떨어져 걸을 수 없을까? 어머! 유카코는 귓볼까지 새빨개졌다. 죄송해요. 이럴 어쩌나? 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주의를 바꿨어도... 유카코는 한동안 말없이 게이소의 뒤를 따라 걸었다. 뒤돌아 보았더니 유카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현관문을 여니 집안 분위기가 어딘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금 오세요? 장지문이 열리며 나스에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게이소는 기뻄을 금치 못했다. 나스에도 집이 그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언짢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기차가 몹시 혼자 뵙겠군. 네, 그런데 보세요. 꽤 컸죠? 뽀채지 않아서 기력이 수월한 애예요. 음... 정말이에요. 처음처럼 울지도 않아요. 나스에는 요크를 게이소에게 안아보라는 듯이 내밀었으나 게이소는 시큰둥하게 나스에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스에는 그새야 게이소의 기분이 언산다는 것을 깨닫고 요크를 유아용 침대로 안고 갔다. 도루와 루리코가 쓰던 침대였다. 당신은 아기에 대해서만 떠들어대고 도루나 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군. 게이소는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옆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다. 나스에가 따라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목소리만 공허하게 들려왔다. 쓰기코 아저씨 옷 갈아입는 것 좀 도와드려. 순간 게이소는 화가 치밀었다. 전에는 게이소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들어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줌마 오라고 해. 게이소는 옷장에 손을 대려고 하는 쓰기코에게 일렀다. 지금 아기 기저귀 갈아주시던데요? 쓰기코는 난찬 얼굴로 말했다. 게이소는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끝나면 오시라고 해. 게이소는 다시 소리쳤다. 요코야, 요코야. 도루가 들던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안 돼. 도루야, 요코는 잠들었어. 나스에가 부드럽게 타이르는 소리도 들렸다. 게이소는 언제쯤 나스에가 방으로 들어오려나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며 여전히 옷장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 후에야 들어왔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그런데 호석엔 올리셨어요? 아직 올리지 못했어. 나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다. 아니, 아직도 올리지 않으셨다고요? 요코를 싫어하는 것보다 호석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지독한 양반, 지독해요. 핏기가 가신 나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나스에는 게이조를 쏘아보았다. 게이조는 나스의 이처럼 날카롭고 싸늘한 눈초리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게이조는 평소 다정한 나스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나스의 다소 고집스러운 성격이나 한 번 수정하면 물러서지 않는 점도 게이조에게는 귀엽게 여겨지는 여자다운 일면이었다. 고집이나 심수를 부릴 때에도 나스의 맛이나 태도에는 상냥하고 감미로운 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스의 이 쌀사람은 피나 눈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나스에는 말없이 방에서 나갔다. 사랑한다는 건 대체 어떤 것일까? 게이조는 창놈으로 첫눈이 내리는 뜰을 내다보았다. 이따금 새하얀 눈은 안개처럼 뿌옇게 바람에 날렸다. 정말 이 애를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여호코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어 부르는 것부터 게이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게이조는 안아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괴로운 하룻밤이 더디게 흘러갔다. 나스에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게이조에게 양말을 신겨주었다. 신기는 쪽이나 신는 쪽이나 여러 해 동안 길들을 지어 있어 호흡이 잘 맞았다. 오랜만에 나스의 부드러운 허벅지에 발을 올려놓고 양말을 신게 되니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부부는 부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말을 신기고 있는 호흡이 아무리 잘 맞아도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게이조는 부부 생활도 이처럼 양말을 신기고 신는 것 이를테면 길들여지고 길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부와의 참된 결합은 몸만이 아닌 더욱 깊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째서 여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게이조가 벗어놓은 잠옷을 개며 나스의 애가 물었다. 왜냐고 따져 물으면 곤란해 바빠서 말이요. 바쁘다고는 하지만 벌써 한 달도 더 지났잖아요. 하긴 그렇군.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벌써 그렇게 되었나? 세월 한 번 빠르군. 당신은 매사에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저 팽겨쳐 두었던 것은 아니요. 병원이라는 것은 사람 목숨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말이요. 뜻밖의 사고도 자주 생겨요. 바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2, 30분 정도야 짬을 낼 수 있잖아요. 나스에는 전혀 없이 강경한 어서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2, 30분은커녕 점심 먹을 새도 없을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데. 오전에는 외래 환자를 보고 오후에는 회진. 그 사이에 짬을 내어 왕진까지 해야 하오. 그런데다 청진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소? 가만히 듣고 있던 나스에가 얼굴을 들었다. 그 정도예요? 전 미처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스에는 부드럽게 사과하고 나서 말했다. 잘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신고하를 갔다 오겠어요. 게이소는 갑자기 착잡한 심정이 되어 말했다. 이 눈길에 당신이 간다는 건 힘든 일이요. 출근길에 내가 시청에 들러겠소. 정말로 당신이 가수시겠어요? 나스에의 얼굴이 화내셨다. 응, 일단 병원에 발을 덜어놓으면 사사로운 일로 외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우니까. 출생신고를 너무 늦으면 나스에가 요코의 신상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스에의 인사말을 뒤로 하고 집을 나온 게이소는 어젯밤에 내린 첫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사랑한다면 호석에 울리는 것을 이렇게 망설일 리가 없어. 게이소가 버스에서 내려 건널목을 막 건너려고 할 때 소리도 없이 한 대의 지퍼가 게이소의 코끝을 스치고 달려갔다. 헤이! 깜짝 놀라 멈춰서자 달리는 지퍼 속에서 아직 소년 티가 채 가시지 않은 미국 병사가 휘죽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게이소는 시청의 낡은 문기둥 옆에 선 채 오래도록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요코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눈이 날리기 시작했다. 게이소는 오버깃을 지켜세웠다. 본심은 요코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어. 나스에에게 범인의 자식을 키우게 하고 싶었던 것이야. 나를 배반하고 무랄비와 내통한 나스에가 요코의 출생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위해 그 애를 맡은 것이야. 그렇지만 사이시의 자식인 줄 알고 키우는 내 쪽이 오랜 세월 동안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될 거야. 그건 이미 각오하고 있어.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요코를 키우는 나스에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고 있어. 나스에의 부정을 마음의 방황으로 여기고 용서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니, 한 번은 용서한 적이 있다. 루리커의 죽음으로 미칠듯이 슬퍼하는 나스에를 나는 용서했었다. 그런데 정말 루리커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다시 무라이의 품에 안겼을 리가 없다. 게이조는 시청 앞을 소송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호적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택시 한 대가 게이조 앞에서 멈췄다. 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문이 열리고 무라이가 웃음을 뛰며 택시에서 내렸다. 짙은 눈썹이 연어때보다 더욱 멋졌다. 아, 오래간만이요. 이제 나 다녀도 괜찮소? 가까운 시일 내로 도야로 갈까 합니다. 그 후로 각혈은 없었나요? 게이조는 무라이의 붉은 입술을 쳐다보았다. 저 입술이 그 반점을 만들었어. 각혈은 조금 멎었어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아니, 지금 아기 출생신고를 하러 왔어요. 게이조는 무라이의 입술에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아, 참! 축하합니다. 무라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글쎄,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소. 네? 실은 나스에는 불임 수술을 받았었지요. 걱정 없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역시 수술에 실패하는 경우가 덜어있는 모양이요. 무라이의 입술 한자리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가볍게 입술을 깨물고 싸늘한 눈초리로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여자애라서 나스애가 좋아해요. 무라이는 표가 날 만큼 실망의 기색을 나타냈다. 그럼 건강 조심해요. 게이조는 무라이에게서 등을 돌려 성큼성큼 시청 안으로 들어갔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아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다. 출생의 비밀을 지킬 것과 아이를 사랑할 것. 게이조는 닭하기와 했던 이 두 가지 약속을 상대하며 어두운 길을 청청히 걸었다. 아침에 내렸던 눈이 녹아 장화에 묻은 진을기 묵직했다. 집이 가까워지자 게이조의 마음은 또다시 착잡해졌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불안한 생각이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난 요코 문제로 얼마나 더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출생의 비밀을 지키는 한 가지 일로도 얼마나 신경을 쓰게 될까? 그러나 나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어. 어떤 괴로움도 나 혼자 참아 나가야 해. 게이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관문을 열었다. 피아노 소리로 단련된 나스의 귀는 민감했다. 그녀는 언제나 현관문이 열리면 곧바로 맞으러 나왔다. 그런데 오늘은 나스의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신고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려던 게이조는 맥이 쑥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우울해서 흙투승이가 된 무거운 상화를 벗었다. 손에 흙이 묻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 맞은편에 있는 침실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알아보는 것 같아. 도루 한 번도 손을 흔들어 보아. 나스의 목소리였다. 게이조는 장지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다. 활짝 열고 들어가도 좋으려면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나스에게 안겨있는 요코를 도루와 스기코가 양속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게이조는 장지문 앞을 지나 오버를 걸친 채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루리코의 일을 벌써 다 잊어버렸나? 게이조는 문덕 강변에서 죽어있는 루리코를 안아올렸을 때의 일이 생각나 눈물겨웠다. 또다시 와!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게이조는 침실의 장지문을 열어져쳤다. 뭐야? 시끄럽군. 루리코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그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빙점 제3의 호수 세월이 참으로 빠르군요. 게이조와 나스에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 위 정자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호수는 푸른 하늘을 아름답게 담고 있었다. 음... 게이조는 아까부터 맞은편 기슭의 화려하게 단풍든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는 밀짚모자를 쓴 것처럼 익살맞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흰 구름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요코 말이에요. 그 후로 벌써 7년이 되었군요. 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게이조의 가족은 모두 함께 시코스 호에 놀러와 있었다. 엄마... 멀리서 요코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스에는 앉은 채 돌아보았다. 흰 스웨터에 검은 반바지를 입은 날씬하고 키가 큰 도루와 크림색의 스웨터에 갈색 스커트를 입은 요코가 나란히 뛰어왔다. 아빠, 엄마, 도토리를 이만큼 주었어요. 요코는 흰 손수건을 펼쳐 게이조와 나스에게 보였다. 어머, 어썸 이렇게도 많이 주었니, 요코? 음, 아니에요. 저 혼자 주었기 아니에요. 그렇지, 오빠? 응. 도루는 어릴 때부터의 보랏대로 눈꺼풀을 약간 끈뻑이며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게이조는 요코가 펼쳐놓은 도토리를 힐끗 보고는 곧 호수로 눈길을 돌렸다. 엄마도 함께 주우러 가요. 요코는 게이조에겐 아랑곳하지 않고 나스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눈이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 매일같이 보는 눈이지만 나스에는 하루에 한 번쯤 꼭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려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듯한 서글서글한 눈이었다. 도토리는 이제 그만하면 됐어. 애썼다. 요코, 이번엔 단풍잎을 주울까? 도루는 키가 벌써 게이조의 어깨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아직 앳된 소년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래, 단풍잎을 서펴로 쓸 거야. 요코는 고무공같이 펄쩍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벌써 저만큼 달려가고 있었다. 글쎄, 저렇다니까요. 요코는 행동이 여간 민첩하지 않아요. 나스에는 7년 전에 비해 얼굴이나 몸매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으나, 말투와 태도는 한결 침착해졌다. 그래, 게이조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달리는 모터포트를 눈으로 쫓으면서 대답했다. 그의 이마는 7년 전에 비해 좀 더 벗겨지고 살도 어느 정도 올라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요코의 아빠가 되어줄 수 없는 모양이군요. 그래, 이만하면 충분히 아빠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지금도 요코의 도토리를 힐끗 견눈질만 했죠? 학교 문제도 나스에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아래 손상가에서 유람선이 떠난다는 안내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젠가 두 사람은 요코를 가까운 가쿠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느냐, 아니면 아사히가와에 있는 하계대학 부속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일이 있었다. 나스에는 부속초등학교에 넣어야 한다고 우겼다. 애써, 먼 것으로 보낼 건 없잖소. 가쿠라 초등학교도 괜찮아. 아니요. 부속초등학교는 학부형들의 교육력도 대단한 만큼 아이들의 성적도 좋대요. 성적 좀 나쁜 아이가 있으면 안되나? 그렇지만 교육환경은 중요해요. 학부형들이 모두 열성적이고 아이들의 성적도 우수하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시 가쿠라 초등학교에 넣는 게 좋겠소. 게이조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내 생각엔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성적이 좋지 못한 아이들이든 함께 다니는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소. 지금 이 나라에는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있소. 어떤 아이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게 중요해. 성적이 나쁜 아이는 북돋아주면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개는 부잣집 아이보다 자립심이 강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야 해요. 몸이 약한 아이에겐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럼 대선소?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교육의 기본이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모든 악의 권한이라고 누군가 말한 것이 기억나는군. 알겠어요. 어떤 인간도 마다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당신은 요코를 퍽이나 소중히 여기시는군요. 나스에는 싸늘하게 웃음 지으며 게이조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여전히 호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요코를 키우게 된 후 게이존는 할 수 있는 한 요코를 사랑하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요코가 채 세 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나스의 무릎 위에서 요코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자주 읽어준 그림책이라 나스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코가 이렇게 물었다. 손해? 손해가 뭐야? 응? 요코 글자를 읽을 줄 아니? 나스에는 놀라서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물었다. 이 글자는 아 그럼 이건 나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 그럼 이건 요코는 벌써 글자를 익히고 있었다. 나스에는 너무나 대견해서 요코를 힘껏 끼얹고 뺨을 비비며 게이조를 돌아보았다. 여보 요코가 글자를 읽을 줄 알아요. 그러나 게이소는 외면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도르도 루리코도 이 나이에는 아직 글자를 몰랐소. 글자는 학교에 갈 무렵이나 아니면 간 후에 익혀도 되잖소? 어머! 나스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 게이소를 물걸음이 바라보았다. 당신이란 사람은 참 냉정하군요. 전 당신과 헤어질 수는 있어도 이제 요코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그 말은 농담 같지 않았다. 그러나 게이소는 그때도 기특하다고 말하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요코는 말도 남달리 일찍 배웠다. 게다가 말도 아이답게 하지 않았다. 아빠 다녀오세요? 요코는 항상 나스의 품에 안겨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시원시원한 말이 게이소의 신경을 자극했다. 요코는 그런 게이소의 태도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뛰어나와 그를 맞아주곤 했다. 여관으로 돌아갈까요? 요람선을 물걸음이 바라보고 있던 게이소는 나스의 말에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파랗던 호수가 산 그림자를 담고 검푸른 빛을 띄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본 도로와 요코가 급히 뛰어왔다. 아 힘들어. 요코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렇게 뛰어오면 안 돼. 힘들잖아. 나스에도 처음에는 요코를 루리코로 생각하고 키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루리코도 이렇게까지 귀여웠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선생님 싫어. 엄마도 싫어. 나하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걸 뭐? 하고 투정하던 루리코의 마지막 말이 나스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나스에게는 이보다 더 뼈에 사무치는 말이 없었다. 루리코에 대한 추억은 귀엽다기보다는 가여운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요코에 대해서는 짊어져야 할 책임이 없었다. 나머 손에서 살아야만 하는 요코의 운명이 애처롭게 여겼을 뿐이었다. 모터포트를 더 타고 싶어요. 도로가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벌써 두 번이나 타지 않았니? 그래도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도로는 입을 삐죽거렸다. 오빠 목욕탕에 가서 수영하지 않을래? 그래 좋아. 도로가 요코의 말에는 거분거분했다. 그것이 게이조로서는 어쩐지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뛰어갔다. 게이조와 나스에도 발걸음을 옮겼다. 사이가 소원이 다행이에요. 게이소는 이마른 대꾸도 하지 않고 불쑥 입을 열었다. 무라이가 죽을 뻔한 모양이야? 네. 나스에는 땅위로 불거진 너름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자연기웅을 일으킨 모양이야. 어제 닭학기한테 들었어. 아주 괴로운 일이지. 늑막강에 공기가 마구 들어갈 폐를 압박하거든. 무서운 병이군요. 여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도야까지 문병을 가는 게 어떨까?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나스에게는 지금 무라이보다도 도로와 요코가 더 소중했다. 그래? 게이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었고 여관에 도착했다. 방에 들어가니 석탄불이 빨갛게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목욕 안 할 거니? 누구애랄 것도 없이 나스에가 말했다. 왜 그래요? 도로와 요코가 양쪽에서 나스에의 팔에 매달렸다. 엄마가 좀 피곤하구나. 나스에는 게이소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도로와 요코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게이소에게 이끌려 방에서 나갔다. 나스에는 테라스의 창놈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문득 4, 5년 전의 일을 회상했다. 도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10월 21일은 요코의 세 번째 되는 생일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나스에는 요코를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그때 도로가 유리문을 열고 욕실 안으로 들어섰다. 나도 들어갈래. 도로, 넌 방금 아빠와 목욕하지 않았니? 하지만 또 추운 걸 뭐. 그 무렵 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하면 몸도 생각하는 것도 어렸다. 요코, 오빠가 안아줄까? 도로는 언제나 역주 안에서 요코를 안아주려고 했다. 응. 요코는 서슴없이 귀엽고 가느다른 팔을 도로의 목에 감았다. 나스에는 몸을 문지르면서 웃는 얼굴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린애를 낳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매끈한 허리가 나스의 하반신을 더욱 풍만해 보이게 했다. 요코, 오늘부터 넌 세 살이야? 이렇게? 요코는 작은 손가락 셋을 펴보이며 도로의 눈 가까이로 내밀었다. 오빠는 몇 살이야? 여덟 살. 난 혼자 들어갈래. 욕조 안에는 요코가 혼자 설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좀 더 안아줄게. 요코는 크면 내 색시가 되는 거야? 도로는 처음처럼 요코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나스에는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응, 색시가 될게. 요코는 천진스럽게 대답했다. 나스에는 이런 추운 날 밤이면 정말 요코를 낳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루리코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도로의 말을 듣자 나스에는 청년이 된 도로가 언젠가 이와 같은 말을 어머니인 자기에게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스에는 평생토록 요코가 자기의 친딸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도로의 아내가 되어 있는 요코를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내 색시는 요코야. 목욕탕에서 나온 도로는 으스대듯 말했다. 게이조는 듣고 있던 라디오의 스위치를 껐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번떡였다. 도로, 이젠 너도 2학년이니까 잘 알아둬. 요코는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은 절대로 색시가 될 수 없어. 싫어요. 요코는 내 색신걸요. 도로는 울상이 되었다. 에잇 바보 같은 녀석. 게이조는 도로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리쳤다. 지금까지 그는 사람을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갑자기 뺨을 맞은 도로는 놀라서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어째서 얻어맞았는지 무슨 변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모양이었다. 여보, 어린애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탓할 건 없잖아요. 나세의 말에 비로소 도로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이런 일은 어리더라도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 도로, 알겠니? 요코는 내 여동생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색시가 될 수 없어. 나세는 새파랗게 질린 게이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다. 도로, 지금 어둠 맞은 걸 컸어도 절대로 잊지마. 잘 기억해둬. 게이조가 어째서 이토록 발끈하는지 나세는 알 수 없었다. 남매로 함께 살았으면서도 만일의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은 노파심치고는 너무 지나쳤다. 그 후 4년이 지났구나. 나세는 여관 목욕탕 속에 들어가 있을 도로와 요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무라이가 죽을 뻔했다고 게이조가 말했을 때에도 나세는 단지 놀랐을 뿐 조금 더 절박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무라이와의 일은 이제 나세에게는 한때의 야릇한 동요에 지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감정 따위는 결코 그녀에게 없었다. 그녀에게는 저쪽에서 사랑해 주니까 이쪽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단순한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나세는 누가 뭐라 해도 남편인 게이조가 가장 믿음직스러웠다. 그것은 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오히려 이기적인 속성에 가까웠다. 눈보라 12월 초의 일이었다. 출간한 게이조가 원장실 문을 열렸는데 안에서 호들갑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닭하기였다. 보고 싶어서. 싱거운 사람이군. 작년 봄에 보고는 못 봤는데 어때? 꼬마 아가씨는? 응, 가보게. 전엔 남들이 나세이를 닮았다고 했는데 요즘엔 얼굴이 동거스름해졌어. 아이들 얼굴은 몇 번씩 변하나 봐. 아무튼 요코는 훌륭한 아가씨가 될 거야. 그 애의 눈은 너무도 매력있어. 그 애가 빤히 쳐다보면 어른인 나도 가슴이 야릇해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귀엽다고들 하더군. 허, 슬픔 끝에 낙이라 이 말이군. 게다가 언제나 천진스럽거든. 주위 사람의 기분이 좋든 언저든 아랑곳하지 않아. 게이조의 말에는 제법 부모다운 데가 있었다. 닭하기가 일어섰다. 그럼 자네 아내와 예쁜 요코를 만나러 갈까? 그래, 먼저 가있게. 자네도 빨리 와. 이렇게 말한 닭하기는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 나갔다. 얼마 후였다. 나세씨, 큰일 났어요. 쓰지구치가 큰일 났어요. 닭하기가 쓰지구치가의 현관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세가 문을 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어서오세요. 이리 올라오시죠? 아니, 쓰지구치가 큰일을 당했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닭하기는 머리를 걱정거렸다. 놀라기는요. 누가 그런 장난말에 넘어간대요? 닭하기씨는 학생 시절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군요. 언젠가는 쓰가와 선생이 방금 연구실에서 쓰러졌다며 뛰어오신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쓰러진 게 어디 쓰가와 선생이냐고 하시며 안에서 모습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땐 오히려 죄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그 후로 닭하기씨의 큰일은 통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며 웃었다. 닭하기는 응접실로 가서 팔짱을 끼고 앉았다. 몇 시차로 오셨어요? 닭하기는 지금 막 오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인간의 목숨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무라이가 한때는 자연기흉으로 죽을 뻔하더니 이제는 아주 기운을 회복한 것 같던데요. 그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나스에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다스코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벌써 4, 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오래 되셨어요? 여전해요. 그러니까 언제였더라? 만사가 귀찮은데 다스코씨라면 결혼이나 해볼까? 하고 말했더니 닭하기씨하고 결혼한다면 모든 일이 더더욱 귀찮아서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보기 좋게 한대 얻어맞은 적이 있지요. 허허허허허 다스코가 그랬어요? 그 사람 정말 여자 맞아요? 도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죠. 나는 남자축에도 끼지 않은지. 무슨 말을 건네도 도대체 서먹서먹하게 굴었어요. 뭐라고 할까? 그때 뒷문 속에서 여호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왔어요. 여호코의 목소리에 닭하기는 아랫입술을 가볍게 깨물고 귀를 기울였다. 어디 있어요 엄마? 여호코의 목소리가 옆방에서 났다. 다가 키가 물었다. 쓰기코는 집에 없어요? 네 벌써 결혼했어요. 나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양해를 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쓰기코는 갑자기 들어온 혼담이 성사되어 가을에 결혼을 했다. 그 후 가슴 부를 두지 않았으나 다행히 쓰기코가 이웃의 신혼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틈틈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 안에서 나세와 여호코가 들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허, 아주 닮았군. 어디 아저씨가 한번 안아볼까? 손을 내밀자 여호코는 반긋 웃으며 닭하기의 무릎에 조그만 엉덩이를 살짝 걸쳤다. 닭하기는 눈을 가볍게 뜨며 뺨을 비볐다. 여호코는 수염이 까칠까칠한 닭하기가 조금 더 싫지 않은 눈치였다. 여호코, 학교 가면 재밌어? 아주 재밌어요. 작은 누구지? 미와 마사코요. 좋은 애니?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꼽고 공부도 잘해요. 앞에는 사사이구와 요네스 도요코요. 이쿠는 어때? 글씨도 곱게 쓰고 살결이 희지만 너무 약해요. 허, 그럼 도요코는 어떤 애지? 시원시원하고 공부도 열심히 왔는데 말수가 적어요. 그럼 뭐야, 요코의 반은 나쁜 애가 하나도 없는 반인가? 왜 없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얌전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는걸. 요코는 말썽꾸러기가 좀 되어야겠다. 요코는 말썽꾸러기예요. 나무에도 곱살 올라가는 걸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 중에 누가 더 좋아? 똑같이 좋아요. 요코는 천진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귀여워하는데 나스에는 닭가기가 있는 데서 엄마가 더 좋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요코는 점심을 먹자마자 곧 스케이트를 타러 밖으로 나갔다. 나스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코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성품이나 지혜, 얼굴 생김새까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애의 친부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낙하기는 흑단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 턱을 껴었다. 그 애의 부모는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또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소지코찌에게는 분명히 다짐했어요. 데려온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말이에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요? 나스애 씨? 지붕의 눈이 마당으로 떨어지며 그 소리가 울렸다. 눈가루가 안개처럼 흩날리기도 해 모척 장관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정적이 몰려왔다. 닭가기가 다녀간 지 2, 3일이 지난 날이었다. 요코, 이것 좀 잠깐 입어봐. 그날 밤 나스애는 요코에게 입힐 겨울 스웨터를 마무리 손질하는 중이었다. 소파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던 요코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약간 초초해 보였으나 나스애는 방금 완성한 스웨터를 만족스럽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코의 안색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코는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며 저도 모르게 얼굴을 씌푸렸다. 어머,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코는 웃어 보였으나 옷을 벗는 행동이 거북스러웠다. 나스애는 옷 벗는 것을 거들어주며 말했다. 살같이 쏠려서 아픈 게 아니냐? 어디 엄마가 좀 보자. 요코는 주춤 그리다가 뒤로 물러섰다. 나스애는 다른 때보다 생기가 없는 요코의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당황해하며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는데? 나스애는 다시 자기 이마를 요코의 이마에 갖다 대보았다. 요코, 어디 아픈데 있지? 공부를 하던 도루가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너 팔을 다쳤나 보구나. 팔을 위로 올려봐. 요코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양팔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왼손이 잘 올라가지 않았다. 나스애는 덜컥 겁이 나서 요코의 윗도리를 살짝 벗기다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요코? 요코의 도톰한 흰 어깨는 시커멓게 멍이 들고 부어있었다. 대체 이게 웬 멍이냐? 도루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난 몰라. 모르다니 이렇게 심한걸? 나스애는 요코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뭐에 부딪혔니? 요코는 애써 웃어보이려고 했으나 눈썹만 일거려질 뿐이었다. 나스애는 요코에게 잠옷을 입히며 말했다. 날마다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얌전히 책만 읽는 줄 알고 있었구나. 다쳤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네.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나스애의 어깨에 뺨을 대었다. 여보, 요코 좀 봐주시겠어요? 다쳤어요. 나스애는 2층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뭐? 2층에서 게이조가 되물었다. 어깨가 시커멓게 멍들었어요. 게이조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이런, 대단하구나. 타박상이야. 혹시 어깨뼈에 금이 갔을지도 모르겠다. 아프지? 게이조는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네, 약간. 게이조는 나스애를 돌아보며 탓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요. 요코가 이제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저녁 식사하는 동안에도 눈치채지 못했군. 요코, 누가 때렸니? 아니면 어디서 넘어졌니? 몰라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자 나스애와 도로가 급히 나와 맞아주었다. 어떤가요? 뼈는 괜찮아요? 응,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어. 정말 다행이군요. 게이조는 소파로 가서 피곤한 듯 들어누었다. 여보, 요코는 정말 장했어요. 싫은 말이에요. 나스애의 말을 가르치며 도로가 흥분하여 말했다. 이토 새끼 두들겨 펴줄 테야. 뭐? 왜 그래? 게이조는 도로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보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사실은 방금 이웃에 사는 이토시 부인이 어린애를 데리고 사과하러 왔었어요. 그 애가 요코에게 돌을 속에 넣은 눈덩이를 던졌다지 뭐예요? 요코, 그렇지? 요코는 말없이 아픈 어깨에 손을 던졌다. 그 애도 부모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데 이웃의 스스무시가 그것을 보았대요. 어? 그래서? 스스무시가 보기에 요코가 몹시 아파하며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사과하러 온 거예요. 게이조는 불현듯 요코의 고통이 자기의 몸에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게이조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하찮은 남의 말도 며칠씩 마음에 새겨두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저 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요코에게도 못 미치는구나. 게이조는 요코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정전이 되었다. 게이조는 볼일이 생각나서 촛불을 들고 맞은편 방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사고 있어야 할 요코가 어둠 속에서 혼자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요코는 게이조를 보고는 반갓 웃더니 재미있다는 듯이 기어다녔다. 그때 게이조는 소름이 끼쳤다. 생후 7, 8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서 울지도 않고 기어다닌다는 것은 분명히 썸득한 일이었다. 게이조는 그때의 요코와 오늘의 요코를 비교해 생각해 보았다. 요코는 천성이 두려움이나 아기를 갖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여겨졌다. 남의 원한을 받게끔 태어났으면서도 참으로 기이한 아이야. 게이조는 긴 한숨을 내쉬고 돌아 누웠다. 격류 그날은 방안에 햇볕이 가득 비쳐들어 땀이 날 정도였다. 12월 중순 날씨같이 않았다. 처음처럼 열지 않던 창문도 오늘은 거침없이 열어줬쳤다. 먼지떨이로 먼지를 떨던 낮에는 오래간만에 피아노를 치고 싶어졌다. 몸속에서 음악이 울려퍼어 손가락 끝까지 스며나올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이런 일은 루리코가 죽은 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피아노는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었다. 낮에는 요코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피아노를 칠 생각을 하자 먼지떨이를 잡은 손이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낮에는 창문을 닫았다. 서재는 네 칸의 양식 방이었다. 입구의 반 칸과 창문의 한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가였다. 꼼꼼한 게이조는 낮에에게도 책상엔 손을 못 대게 했다. 한 아름이나 되는 지구이와 약간 빛이 바랜 푸른 갓의 전기 스탠드 그리고 아인우 공예품인 통나무 배 모양을 한 목각 필통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일기장이 필통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는 것도 결혼 이래 오늘까지 변함이 없었다. 게이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있었다. 그런 글을 두고 다카게가 한 말은 3년 동안 일기를 계속해서 쓴 사람은 상내에 무언가 이루어 놓을 사람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쓴 사람은 이미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것과 같다. 라는 격언을 인용했다. 그렇다면 쓰지구친 녀석은 제법 훌륭한 일을 하게 될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군 하고 빈정거리기도 했었다. 나스에는 결혼 초기에 이따금 그의 일기를 훔쳐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즐겁게 할 만한 어떤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남편의 일기에 점차 무관심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일기상을 몇 년 만에 펴본 것은 그녀의 지금 기분이 어쩐지 즐거움으로 들떠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스에는 일기상을 폈다.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맑음 약방 외무원 두 명 방문함 히드론산의 건 간호원 가이몰가 결혼 문제로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함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흐림 영양사와 입원 환자 대표와 함께 급식에 대해 논의함 성과가 좋았음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눈보라 요즘 엑스레이 필름 현상이 문제가 되어 기사에게 주의를 시켰음 나스에는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일기는 10년 전과 글씨나 문투가 똑같았다. 나스에는 일기장을 보다 말고 생각에 잠겼다. 어째서 나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쓰지 않는 걸까? 나와 아이들보다도 일이 더 중요한 것일까? 아무리 읽어보아도 10년 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반은 어이없어하고 반은 감탄스러워하며 일기장을 덮어 놓으려고 할 때였다. 문덕 일기장 사이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가 하나 떨어졌다. 무심코 펼쳐보니 병원 사무용지에 쓴 게이조의 편지였다. 나스에는 별 생각 없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방 안에 가득 비춰던 햇살이 아니었던들 읽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을지도 모를 편지였다. 1.1획을 가벼이 하지 않는 게이조의 꼼꼼한 글씨가 가시려니 쓰여있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점차 나스의 얼굴색이 변했다. 책상 옆에 서서 입든 그녀는 맥없이 허물어지듯 방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딱하기, 지난번 자네가 들렀을 때 아주 말해버릴까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 이런 일이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사정을 잘하는 자네에게나 밝힐 수밖에. 난 괴롭기 짝이 없네. 아무튼 마음이 쓰라려 견딜 수가 없어. 요코는 일곱 살이 되었네. 7년이라는 세월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네. 그러나 나한테는 정말 길고도 긴 세월이었지. 대체 무엇 때문에 내 딸을 죽인 범인의 자식을 맡아 기르려 했는지 알 수가 없네. 다카기, 나는 그 강변에서 죽어간 루리코의 기억을 결코 지울 수가 없네. 그때의 루리코를 생각하면 요코가 미워지네. 그동안 어떻게든 요코를 사랑해 보려고 애도 못 썩 써보았네.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여태껏 내 생활 태도를 긍정해 왔다네. 바란대로 말해 요콘은 불쾌할 만큼 선의에 가득 찬 아이라네. 그런 아이의 몸속에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싶어 새삼스럽게 고민하기도 하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가 없었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의 머리에 손이 가지 않는 걸 어떡하나. 어쩌면 생리적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고백할 것이 있네. 나는 너의 적을 사랑하라는 허울 좋은 말에 자기를 숨긴 추한 인간이라네. 자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기만하는 그런 용서를 요코에게 내릴 수는 없네. 내가 요코를 맡은 것은 나스에게 사이시의 자식을 기르게 하려는 잔인한 생각에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네. 딱하기 나스에는 7년 전에 나를 배반했네. 루리코가 살해되던 날 나스에는 무라이와 단둘이 같은 방에 있었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했을지 상상하면 나는 지금도 속이 메스꺼울 지경이라네. 나스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후로도 무라이와 밀통을 했네. 물론 그 현장을 내가 포착한 것은 아니야. 그러나 무라이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는 그날 밤 나는 나스의 목덜미에서 분명한 어떤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네. 나는 요코를 사랑하기 위해 맡은 것이 아니네. 사이시의 자식인 줄 모르고 기르는 나스의 꼴을 보고 싶었던 것일세. 사이시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까무러치는 그녀를 보고 싶었던 거야. 사이시의 딸을 위해 일생을 헛되이 보냈다며 원통해하는 나스에를 말일세. 편지는 여기서 끝나 있었다. 붙이려고 한 편지인지 아니면 붙일 생각 없이 그냥 쓴 편지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군데군데 글자가 번져 있었다. 게이조의 눈물 자국 같았다. 나스에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까닭없이 소녀 시절에 해수욕상 하러 갔었던 오마마 에어의 바다가 눈앞에 떠올랐다. 눈썹처럼 떠올던 두 솜 사이에 석양이 가라앉는 광경이었다. 나스에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얗게 메마른 나스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얼마나 무서운... 나스에는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게이조의 사랑을 굳게 믿었다. 그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나스의 자신도 무라이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적은 있었다. 그러나 게이조를 떠나 무라이에게로 갈 만큼 격렬한 것은 아니었다. 설령 무라이에 대한 감정을 게이조가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다. 설마 남편이 7년 전부터 자기를 증오한 나머지 사이시의 자식을 기르게 했을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거짓말이야. 요코가 사이시의 자식이라니. 나스에는 미친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명랑하고 똑똑하고 얌전한 아이가 사이시의 피줄일 리가 없어. 여코의 맑은 눈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상한 빛을 나스에는 상기했다. 마치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초녀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지붕의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건 꿈이야. 목덜미에 무라이시의 키스를 받았을 뿐인데. 루리코는 죽임을 당하고 게다가 살인범의 자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키워왔다니. 나는 이토록 큰 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것일까? 나스에는 이제 요코가 어느 사형수의 딸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리코의 목숨을 빼앗은 자의 딸이었으면 안 되었다. 루리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사이시의 자식이 대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요코가 아파 누워있을 때 며칠 밤 동안 한잠도 자지 못하고 간호하던 자기를 말없이 보고만 있던 게이조를 생각하자 나스에는 몸에서 피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아, 그는 내가 요코가 출생에 대해 알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경악해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 것인가? 잔인한 사람. 그저야 남편의 증오가 가슴에 와 닿았다. 악몽과 같은 느낌이 갑자기 현실이 되고 말았다. 나스의 마른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오직 남편 게이조가 가슴스러울 뿐이었다. 루리코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사랑해온 요코가 아니었던가. 그 요코가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인 것이다. 나스에는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도련 자기가 무서운 귀신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균형 잡힌 미모인 만큼 표정 없는 나스의 얼굴은 탈바가지처럼 무섭게 보였다. 그 탈바가지 같은 나스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눈을 부럽뜨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으며 창백하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었고 그녀는 방바닥에 썰어서 격렬하게 어깨를 들썩거렸다. 루리코 아...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울음이었다.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인지도 모르고 요코를 온갖 정성으로 키워온 것을 루리코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나스에는 알 수 없었다. 용서해, 루리코. 나스에는 자기가 이렇게 비통해하는 나를 게이조가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다. 요코의 부모를 물었을 때 다카기가 말을 돌린 이유를 그저야 알 수 있었다. 게이조가 출생신고를 미루던 이유도 요코의 머리를 한 번도 쓰다듬어주지 않던 까닭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 남편도 다카기씨도 그리고 요코도 나한테서 떠나가버렸다. 갑자기 나스에는 너무나도 외로워졌다. 나스에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몇 번이나 냉수로 찜질했다. 저려오는 냉수의 촉감이 마음까지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부은 눈을 가라앉힌 나스에는 경대 앞에 말없이 앉았다. 결혼한 후로 나스에는 사주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설마 이런 심정으로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보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섬뜩할 만큼 번쩍이는 눈이 거울 속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나스에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여느 때보다 더 정성들여 화상을 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요코를 키울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랑하던 아이를 갑자기 어디로 보내버리면 남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도루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야. 그녀는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눈두덩에 연지를 살짝 발랐다. 눈물을 흘린 흔적이 어느 정도 가셨다. 요코의 출생 때문에 울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남편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나스에는 눈썹을 좀 더 길게 그리고 입술 연지도 여느 때보다 진하게 칠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절대로 허둥대는 꼴을 보여서는 안 돼. 화상을 하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스에는 화상이 여자에게 있어 긴요한 모상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나와 무라이시와의 일을 용서하지 않고 사이시의 자식을 키우게 했어. 나도 그런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무라이와 자기 사이를 오해하여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해하게 내버려줘야겠다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앞에서는 요코를 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몸도 마음도 그를 완벽하게 배반해 버릴 거야. 나스에는 거울 속의 자기에게 맹세라도 하듯 소리내어 다시 한 번 춤을 그렸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었더니 그 말에 이상한 힘이 실려 언젠가는 반드시 남편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문득 무라의 야스오의 쓸쓸하고 신경질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뜻밖의 그리움이었다. 7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군. 무라의의 넓은 이마도 기다란 손가락도 약간 구부정한 큰 키도 모두가 그리웠다. 요코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야. 루리코 대신으로 여기고 열심히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야. 바로 그 애가 사이시의 딸이었다고 생각하니 나스에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때 명랑한 요코를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교 다녀왔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나스에는 숨을 죽였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일이며 무라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도 조금 더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목이 말랐다. 침을 삼키려고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지문이 열렸다. 란도세를 맨 요코가 웃는 모습으로 거울 속에 오똑 서 있었다. 우와 예뻐. 엄마 어디 가세요? 요코는 달려와 나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성답게 뺨을 비비며 거울에 비친 나스에게 방긋 웃어 보였다. 요코야 어제까지와 똑같은 요코일 뿐이야. 나스에는 거울 속의 요코를 빤히 쳐다보았다. 요코는 여느 때와 다른 나스의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이상하다는 듯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디 아파요, 엄마? 나스에는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다. 게이조의 편지를 읽은 것이 꿈이 아니었나 싶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것이요? 걱정하며 가만히 바라보는 요코의 손을 잡고 나스의 애가 말했다. 요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요코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물끄럼이 들여다보았다. 짙은 눈썹, 끊임없이 빛나고 있는 까만 눈동자, 윤곽이 뚜렷한 입술. 왜 그러세요, 엄마? 나스의 모습은 요코가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다. 요코는 고개를 약간 겨우뚱했다. 그때였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스의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격한 감정에 못 이겨 그녀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요코, 엄마하고 같이 죽어. 두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허둥거리는 게이조의 얼굴이 눈앞에 서원했다. 나스에는 무언가에 홀림들 했다. 알 수 없이 황홀한 기분이 되어 나스에는 점점 손에 힘을 더했다. 게이조의 경악하는 얼굴, 실정한 듯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울부짖는 도루. 앗! 문득 나스에는 손을 놓았다. 요코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허걱거리고 있다가 목구멍이 그르릉거리는가 싶더니 웅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 이 요코! 나스에는 사기도 모르게 요코를 껴안았다. 요코도 그녀에게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할 뻔했는가? 나스에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다.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일생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스와 요코는 껴안고 한동안 울었다. 요코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흐느끼다가 울고 울다가 흐느끼는 요코는 마치 다른 아이 같았다. 요코는 오늘의 일을 결코 잊지 못하겠지? 훗날 어른이 된 요코가 어떤 심정으로 오늘의 일을 회상할까? 하고 생각하니 나스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나스에는 점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나갔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점심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요코가 손을 목에 댄 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말할 수 없이 쓸쓸한 표정이었다. 그것을 본 나스에는 나스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으로 아이아이 손을 잡았다. 요코 미안하다. 요코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나스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야. 아마 엄마가 꿈을 꾸었나 봐. 잠을 안 자면서도 꿈을 꿔요? 요코의 목소리는 약간 굳어있었다. 저 어른들은 이따금 자지 않아도 꿈을 꾼단다. 그런데 꿈속에서 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머 죽이려고 하다니 분명히 요코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그러나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나스에는 눈물이 치솟았다. 미워한 것은 아니다. 나스에는 일곱 살 난 요코에게 할 말이 없었다. 무엇에 쫓기는 듯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입장이 서글펐다. 요코, 아빠나 오빠에게 아무 말 하지마. 알았지? 나스에는 자기 말이 비참하게 들렸다. 먼 곳 온종일 나스에는 게이소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이 귀가 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뜻하는구나 생각하며 게이소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밤은 좀 쌀쌀하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스에게 가방을 건넨 게이소는 현관마루에 걸터 앉았다. 털양말을 신고 있었으므로 장화가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나스에는 몸을 굽혀 장화를 벗으려 애쓰고 있는 게이소의 등을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같이 서둘러 마승을 나왔던가. 나스에는 자신의 표정을 눈치채지 않도록 게이소가 벗은 장화에 실선을 가시려니 모았다. 왜 그러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군. 어깨가 약간 뻐근해요. 나스에는 어깨에 손을 대고 목을 좌우로 돌렸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나스에는 마음속으로 한시름 놓았다. 목소리가 평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요코의 출생에 대해 모른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게이소에게 보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빠 오셨어요? 도루가 2층에서 내려왔다. 게이소는 요코가 도루 뒤를 따라 쪼르르 내려올 것 같아 오버차림으로 서 있었다. 옷 갈아입으세요. 그래. 요코가 지금까지 마승을 괴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게이소는 새삼스럽게 기억을 해냈다. 동시에 자기가 쌀쌀 맞게 대한 것을 반성하기도 했다. 요코가 보이지 않는 게 이처럼 마음에 걸리는 건 게이소로서도 뜻밖이었다. 거실로 가니 도루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요코는 어디 있어요, 엄마? 방에서 책 읽고 있는 게 아니야? 나스에도 아까부터 요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명랑하고 구김살 없는 요코라도 오늘 일만은 어린 마음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상해요. 요코가 보이지 않아요. 요코의 방에 갔다 온 도루가 나스에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 나스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뭐? 요코가 없어? 설마 루리코처럼 된군. 게이소의 말을 듣고 도루의 눈이 날카롭게 번떡였다. 게이소는 도루의 예민한 감수성을 생각하지 못한 걸 깨닫곤 아차했다. 아직 밖에서 놀고 있을 테지 곧 돌아올 테니 밥이나 먹자. 게이소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대연하게 식탁 앞에 앉았다. 역시 요코는 사이시의 딸이구나. 남편이 이처럼 냉담할 수 있는 걸 보니 나스에는 말없이 게이소의 밥공기를 손에 들었다. 내가 요코를 걱정한다면 저희는 속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겠지. 나스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이었다. 혹시라도 요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만일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스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볼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엌으로 나갔다. 요코의 목에 손을 댄 생각을 하니 그 애가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코는 물빛 오도새 빨간 란도새를 메고 있었다. 집을 나온 것이 오후 3시경이었다. 집을 나섰으나 막상 갈 데가 없었다. 저금통을 떠도 얼마의 돈을 갖고 있었다. 어쨌든 버스를 타려고 생각했다. 목을 조르던 엄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어째서 엄마는 나를 죽이려 했을까? 요코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코는 나스의 모든 게 좋았다.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고 언제나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품이 있는 상냥한 말씨도 좋았다. 어린 눈에도 웃을 때 나스의 입원절이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설거지를 할 때의 뒷모습도 좋았고 글래지를 할 때의 재빠른 몸놀림도 좋았다. 나스에만 있었으면 쓸쓸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이토에게 어깨를 얻어맞았을 때에도 그다시 아프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게이조의 쌀쌀한 태도가 요코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않은 것도 나스의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스에가 자신의 목을 졸은 것이다. 믿고 의지하던 엄마의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을 보았을 때 요코의 마음엔 별이 볼 생각이 다 들었다. 나스에가 싫어졌다기보다는 그저 무서웠다. 지금까지 요코는 캄캄한 곳이나 커다란 개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나스의 무서운 모습은 어린 요코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수수께끼였다. 죽는 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죽임을 당하는 두려움을 요코는 알게 되었다. 요코는 가쿠라 농협 앞에서 버스를 탔다. 아사히가와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했다.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날 때 요코는 처음으로 쓸쓸함을 느꼈다. 요코는 지금까지 혼자 아사히가와까지 가본 적이 없었다. 다리 밑을 흐르는 겨울 강물은 검푸른 빛을 띄고 있었다. 다리 아래 사무라이 불화교의 어느 집 창문에 빨간 흥겊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이 어쩐지 요코에게는 쓸쓸하게 보였다. 다리를 건너서 아사히가와 시내가 나왔다. 버스는 이었고 마루의 백화점 앞에서 멈썼다. 나세호와 함께 올 때면 언제나 이곳에서 내렸다. 요코는 습관처럼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요코는 건널목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져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로 휩쓸렸다. 사람들은 아사히가와 역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 요코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나오는 개찰구의 철책에 기대어 방금 도착한 기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얘야 왜 그러니? 영무원이 요코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다. 요코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마루의 백화점 앞을 지나며 요코는 생각했다. 그래, 무용하는 아줌마한테 가자. 다스코의 집은 6조 10가에 있었으므로 대략 800미터를 더 걸어야 했다. 거리에서 2미터쯤 들어가 있는 탄탄한 목조 2층 집이었다. 현관에 들었으면 긴 복도가 있고 그 끝에 연습장이 있었다. 복도의 오른쪽엔 화장실, 부엌, 욕실이 있고 왼쪽에는 제자들의 방과 응접실이 있었다. 다스코의 방은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올라가 본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응접실은 5평 정도 되었는데 이 응접실은 퍽 재미있는 곳이었다. 무용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교사, 은행원, 신문기자, 의사, 상점주인 등 별의별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별 볼일도 없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들은 낮이든 밤이든 틈만 나면 찾아들었다. 다스코가 있으나 없으나 개의치 않았다. 벌렁 들어 눕거나 문턱에 걸다 앉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편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잡담을 했다. 바둑 도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밥 짓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었다. 쌀이 떨어졌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튿날 언제 가져다 두었는지 쌀독이 가득 채워지게 마련이었다. 이 응접실에서는 니체도 사르트르도 피카수도 베토벤도 친한 친구처럼 화제에 올랐다. 연습이 없을 때면 다스코는 호스머니에 양손을 찔러넣은 채 문기둥에 기대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다스코를 독점하려 들지 않았다. 연습장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목내만 했다. 요코는 말없이 신을 벗었다. 곧바로 연습장으로 갔더니 다스코가 혼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두 제자가 전충 옆에 얌전히 앉아 다스코가 움직이는 대로 고개를 돌렸다. 요코가 연습장에 들어서도 다스코는 말 한마디 던지지 않고 열심히 춤만 추었다. 요코는 무슨 춤인지 알 수 없었으나 검은 바탕에 은혜색 버들 무늬가 그려진 옷차림을 한 다스코가 어린 요코의 눈에도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음악이 멈췄다. 요코는 다스코가 곧 자기에게로 와줄 것으로 생각되어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다. 그러나 다시 음악이 시작되고 다스코는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춤이 시작되자 다스코는 다른 정신이 깃들인 사람 같았다. 요코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었으나 느낄 수는 있었다. 춤을 추는 다스코의 표정이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허투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요코에게는 재미있었다. 그렇게 춤을 서너 곡 더 추고 나서야 다스코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엄마는 무심한 듯 행동하는 것은 정을 억누를 때 하는 다스코 특유의 태도였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이 그랬다. 집에 계세요. 혼자서 왔니? 네. 다스코는 어쩐 일로 혼자 왔냐고 묻지 않았다. 말없이 요코의 어깨에서 란도세를 벗기고는 물었다. 학교에서 오는 길이니? 집에서 오는 길이에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요코의 말에 다스코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었다. 뭐야? 집을 나왔어? 금방 지군. 요코 1학년이지? 그래요. 그래요라니? 질렸는걸? 제자가 저녁 식사로 만든 새먹골 김초밥과 삶은 계란을 가져왔다. 요코의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전화 안 하세요? 어리석은 소리마. 어머니는 걱정하는 게 일인걸. 걱정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사실 그렇잖아. 이런 꼬마가 집을 나온 데는 어머니에게도 그만큼 잘못이 있는 거야. 요코는 처음으로 엄마 곁들 떠났는데도 밥을 먹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스코 방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밤 9시가 조금 지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다스코가 희죽 웃더니 수화기를 들었다. 과연 나세의 전화였다. 웬일이야? 저 요코가 없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긴 뭘. 그런데 왜 요코가 없어졌지? 글쎄 말이야. 다스코, 요코가 혹시라도 루리코처럼 되었다면. 요코, 여기 있어. 난 새벽 연습 때문에 4시엔 일어나야 하니까 지금 자리에 누워있어. 요코는 아까 잠들었고 별일 없을 테니 내일 보내줄게.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다스코가 말했다. 어젯밤에 엄마가 전화했다구나. 그래요? 엄마가 걱정하면서 울고 있었어. 울었어요, 엄마가? 요코는 젓가락을 놓았다. 울게 놔둬. 들은 엄마는. 가엾어요, 울었다니. 하지만 요코가 야단 맞지 않았니? 다스코는 어젯밤부터 요코가 어두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집에서 뛰쳐나온 게 아닌가 싶어 몹시 걱정하던 참이었다. 야단 맞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아줌마 집에 왔니? 요코는 엄마와의 일이 생각났다. 그러나 목 졸린 것을 다스코에게 말하고 싶진 않았다.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 다스코는 아침을 먹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줌마, 우리 엄마 좋아해요? 요코는 심각한 얼굴로 눈을 반짝였다. 글쎄다. 좋아하지만 싫은 점도 조금은 있어. 모두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갖고 있는 거야. 아줌마도 그런가요? 그럼 그렇지 않고. 그렇지만 요코는 아줌마가 다 좋은데요? 하지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 반대로 싫어한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도 아니고. 왜 그렇죠? 싫다고 생각하는 쪽이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아줌마도 어지가 않은 사람은 다 좋아. 그렇지만 그것도 아줌마에게 친절이 돼주기 때문이야. 사람이란 그다지 영리하지 못해. 그 친절한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곧 싫어지지. 요코는 눈을 깜빡거리며 다스코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요코도 엄마가 늘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렇게 싫어질지도 몰라. 요코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정말이야. 엄마는 항상 내게 잘해줬어. 그리고 잘못한 건 어제 한 번 뿐이야. 요코는 다시 엄마가 보고 싶어졌다. 다스코는 어젯밤 나스에의 전화로 미루어 보아 이런 아침부터 허겁지겁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7시간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었다. 다스코는 나스에가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지 못했다. 나스에는 요코의 행방을 확인하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요코가 몽땅 일러 바쳤을 것이라 생각하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스에는 자기 자신과 도로의 앞날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벌써부터 집을 나가는 걸 보면 저 쾌활하고 구김스럽는 요코의 마음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스에는 요코가 있는 한 미래의 모든 희망이나 행복이 위협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요코에게 거래감이 생겼다. 나스에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차 멈추는 소리가 났다. 요코야! 도루가 창 밖으로 먼저 내다보고는 현관으로 뛰어갔다. 어머! 따스코! 미안해! 마중을 나간 나스에는 두 손을 모아잡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요코는 구두를 팽개치듯 벗고 나슨 나스의 어깨에 매달렸다. 요코! 어젯밤 나스에가 미워하던 요코가 아니었다. 나스에는 무심코 요코를 껴안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어느새 사물이 되었다. 날짜로 보면 봄이 분명한데 영하 20도를 넘는 추운 날이었다. 엄마! 엄마! 3월 3일 히나마스리의 말이지요. 여기서 히나마스리는 명절에 열리는 소녀들의 축제를 말합니다. 히나마스리의 말이지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란도스를 벗으며 요코가 말했다. 그래! 나스에는 경대 앞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었다. 저 학예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 나스에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거울 속의 자기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무라이가 4월부터 서지구치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될 거라고 게이조가 어젯밤 나스에게 말했다. 무라이의 뛰어난 능력이나 환자들로부터의 인기는 차치하고라도 게이조로서는 모처럼 해온 다카키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라이와 나스에가 다시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7년 반이라는 세월이 게이조의 마음을 가라앉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스에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엄마, 제가요? 하계에서 흰옷을 입고 춤춰요. 요코는 거울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나스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며 말했다. 흰옷? 나스에는 앵무새처럼 요코의 말을 따라할 뿐이었다. 무라이 씨가 돌아왔을 때 나는 7년 전에 비해 조금 더 변해 있어서는 안 돼. 오히려 7년 전보다 더욱 생기있고 아름답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스에는 손거울을 들어 얼굴 가까이에 데워보았다. 코 밑에 희미한 주름살이 하나 옆으로 나 있는 것이 보였다. 나스에는 주름 잡힌 곳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엄마, 나스에는 손 끝으로 가볍게 뺨을 두드렸다. 피부가 부드럽긴 하지만 탄력이 없는 것 같았다. 요코는 자기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는 나스에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엄마, 흰옷을 만들어 주실 거지요? 흰옷? 나스에는 또 손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코 밑에 희미한 주름살이 눈에 걸렸다.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도 3개월이 되었다. 요코에 대한 나스의 감정은 크게 변해 있었다. 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요코의 구김살 없는 밝은 성격에 대해서조차 손입관을 갖고 생각할 정도였다. 전에는 요코가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요코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엄마, 3월 3일까지예요. 3월 3일? 뭐가? 나스에는 아사이가와로 돌아올 무라이에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다. 남편은 나를 배반했어. 이분이야말로 나도 남편을 배반해야지. 게이수를 괴롭히려면 무라이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만들어주세요. 네, 엄마. 뭘 말이냐? 아이, 흰옷 말이에요. 뭐 할 건데? 저 학예회에 나가게 됐어요. 흰옷을 입고 춤추는 거예요. 학예회에서 춤을 춘다고? 비로소 나스에는 요코 쪽으로 돌아앉았다. 그래요, 흰옷을 입고 말이에요. 다 같이 맞춰 입는 거니? 선생님이 맞출 수 없는 사람은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 맞출 수 없는 학생도 있나보지? 몇 명이서 추는 건데? 모두 여섯이에요. 그래? 나스에는 다시 거울을 들고 눈썹 주위를 가볍게 주물렀다.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 학예회에서 흰옷을 입고 춤추는 것은 요코가 아니라 루리코라야 해. 나스에는 요코에게 새옷을 만들어줄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3월 3일이 됐지? 네. 요코는 마냥 즐거운 얼굴로 거울 속에 비친 나스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그렸다. 하얗기만 하면 되니? 흰 스웨트와 흰 스커트 그리고 흰 양말이에요. 흰 스웨트, 흰 스커트, 흰 양말이라고? 알았어. 나스에는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크림을 듬뿍 발라 문질렀다. 푸른기가 도는 하얀 살결이 손바닥에 묻어날 것만 같았다. 나스에는 만족스러운 듯 양팔을 가볍게 쥐어보였다. 엄마, 학예에 오실 것이요? 글쎄. 나스에는 이번에는 콜드 크림으로 목덜미를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요코는 말없이 나스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생각이 딴 데 있다는 것을 요코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가게 되면 가지. 밖에 나가 놀아라. 엄마는 바빠. 나스에는 손가락으로 목덜미를 끊임없이 마사지하며 말했다. 쓸쓸하게 방을 나서는 요코의 뒷모습이 거울로 보였다. 모두 남편 탓이야.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죽인 자의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친딸처럼 귀엽게 길러온 이 원통함을 대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거울 속의 나스의 눈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촉촉히 쳐져 있었다. 얼마 후 도루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스에는 손수 만든 도넛을 접시에 가득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늦었구나. 네, 학예 무대를 꾸몄어요. 6학년이라고 일을 시키잖아요. 애썼구나. 엄마도 구경하실 것이요? 글쎄, 엄마는 바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요코도 출연하는데요. 구경 와야 해요. 요코가 썩 잘해요. 그래? 아주 멋져요. 손뼉을 치는 것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그래?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흰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흰옷을 못 입은 사람은 요코뿐이었어요. 요코도 내일은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럼. 근데 왜 오늘은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하개의 때 입으면 되잖니. 흰옷이 있기는 했어요? 나스에는 어멀어멀하다가 대답했다. 오늘 만들어줄 거야. 오늘? 아니,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어디다 맡겼어요, 엄마? 도루의 눈이 뭔가 캐낼 것처럼 나스에를 뜯어보았다. 아사이비로의 다케다 씨에게 맡겼는데 오늘 배달해 올 거야. 그래요? 도루는 힘없이 방에서 나갔다. 요코 혼자 흰옷을 못 입으면 도루가 화를 내겠지? 그러나 나스에는 다른 구실을 생각해 두고 있었다. 다케다 씨가 잘못해서 잊어버렸다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될 테지? 나스에는 도루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젠 요코가 엄마하고 부르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다. 하물며 일부러 새 옷을 지어입히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요코는 혼자 다른 옷을 입고 하개에 나가는 일을 겪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사이비로의 다케다 양장점엔 도루도 몇 번 나스에를 따라가 본 적이 있었다. 도루는 요코의 옷을 찾으러 자승구를 타고 달렸다. 빨리 요코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아사이가와 역전의 아사이비로는 쓰지구치 가에서 4km쯤 떨어져 있었다. 양장점은 건물 2층에 있었다. 도루는 계단을 하나씩 건너뛰며 올라갔다. 손님들이 몇 명 와 있었고 여조문이 손님을 맡고 있었다. 도루는 갑자기 부끄러워서 진열된 옷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가지 색깔의 봄목감이 천장에서 흘러내리듯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때 조문이 도루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손님과 함께 온 아이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도루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여조문에게 물었다. 저 쓰지구치인데요. 주문한 옷은 다 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볼이 고운 여조문은 상냥하게 말하고는 주문처를 펼쳤다. 도루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쓰지구치 씨는 일요일부터 옷을 맞추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주인에게 물어볼게. 도루는 왠지 불안했다. 어머, 쓰지구치 댁 도련님이군. 주문한 옷을 찾으러 왔다지? 네, 무슨 옷이지? 흰색 옷인데요. 흰색이라고? 어머니께서는 올해 한 번도 들러시지 않았는데 집에 전화를 걸어볼까? 어디 다른 상점일지도 모르니까. 도루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다. 괜찮아요. 잘못 알았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뒤로 하며 도루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도루는 사정가에 오르자 페달을 힘껏 밟았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루는 페달을 밟으며 떨어지는 눈물을 내버려 두었다. 해나님이 산넘으로 숨어버려 사물의 저녁바람은 쌀쌀했다. 눈녹은 물이 아스팔트 위에 열 개 얼어 있었다. 도루는 평소에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민감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같이 무작정 사정거를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요 코가 가엾어. 학예에 뭘 입고 나간다지? 도루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서글퍼했다. 아름답고 상냥한 어머니라고 도루는 자랑스럽게 여겨왔었다. 그런 어머니가 어째서 이같은 거짓말을 했을까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막 닦으려는데 끼익하고 급하게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빨간 신호를 보고 달려오던 트럭이 도루바루 앞에 멈췄었다. 순간 자전거는 옆으로 미끄러져 쓰러졌다. 야 신호가 안보여? 트럭 운전사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이 다행스러웠으나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도루는 넘어졌을 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도루는 무릎을 문지르며 일어났다. 자전거 핸들이 구부러져 못쓰게 되었다. 벌을 받은 거야. 걸어가는 동안에 무릎이 점점 더 쓰러웠다. 핸들이 못쓰게 된 자전거는 무척 무거웠다. 도루는 2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어머니를 더욱 원망하였다. 겨우 집에 닿으니 나세가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도루 넘어졌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도루는 어머니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리를 크게 쩔룩거렸다. 어머, 사전거도 망가지고 어디 다친 데 없나 쏨보삭. 엄마, 저 아사이 비일까지 갔다 왔어요. 도루는 사전거를 팽개치며 말했다. 순간 나세는 할 말이 없어졌다. 나세는 도루가 쓰러뜨려 놓은 사전거를 일으키며 물었다. 어디 갔다 왔다고? 아사이 비일해요. 어머, 옷 찾으러 갔다 왔어? 수고했구나. 도루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게이조는 아직 돌아와 있지 않았다. 도루는 무릎과 손에 몇 군데 상처가 났다. 도루는 나세가 걱정되어 묻는 말에도 떨리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빠의 귀가 오늘은 휴일인가 봐. 요커가 위로하듯 달래도 도루는 무뚝뚝한 얼굴로 잠자코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니? 응, 도루? 옷은 어떻겠어? 찾아오지 않았잖아?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어머, 왜? 엄마는 거짓말쟁이. 무슨 말이니, 도루? 엄마 보고 거짓말쟁이라니. 다케다 양장점에 요커의 옷은 없었어요. 뭐야? 왜 그럴까? 나세는 정말 놀란 듯이 말했다. 엄마가 올해는 양장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뭐. 어머, 엄마는 그 키 큰 저문한테 부탁한 거야. 아줌마가 그때 양장점에 나오지 않았었거든? 지금 도루를 화나게 해서는 큰일이다 싶어 나세는 자꾸 거짓말을 했다. 나세는 요커가 아예 학예에 나가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진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요커는 혼자서 새빨간 비로드 옷을 입고 있었다. 요커는 흰옷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가는 길에 도루가 말했다. 요커, 빨간 옷이 부끄럽지 않아? 이 옷도 예뻐. 학예에 너가 열심히 춤을 출 거야. 요커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벨이 울리고 학예상에 아이들이 모였다. 운동장 정면에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옆으로 빨간 융단을 깐 계단에 인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도루는 요커가 걱정스러워 1학년 쪽을 돌아다 보았다. 1학년들은 무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다시 벨이 울렸다. 박수 소리가 귀를 때렸다. 검은색 막이 오르고 무대 한복판에 1학년짜리 사내 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하얀 깃이 달린 감성색 양복을 입은 그 아이는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철을 하고는 바지 위로 넓적다리 부근을 극적거리기 시작했다. 관객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리고 한동안 무대 가운데 서 있기만 했다. 그 아이는 괴회사를 하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도루는 뒤를 돌아보며 학부형 속에 있을 엄마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요코가 등장하는 누나 누나 내려라와 사이적게 오쏠길을 흐른 프로그램의 세 번째 순서였다. 요코 혼자만 빨간 옷이야. 도루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드디어 요코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 도루는 입술을 깨물고 주먹에 힘을 준 채 아직 오롯이 않은 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요코가 가엾소. 종이 올리고 막이 스르르 올랐다. 도루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 새하얀 옷을 입은 다섯 명의 학생들 한가운데 서 있는 요코의 빨간 옷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환했기 때문이다. 누나 누나 내려라, 바람아 불어라. 음악이 나오자 요코가 혼자 눈 속에 춤추는 것처럼 돋보였다. 마치 요코 혼자 빨간 옷을 입도록 미리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도루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 싱긋 웃었다. 빨간색 옷 때문인지 요코가 그 중 가장 잘하는 것 같았다. 손뼉을 치거나 목을 굽히는 것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귀엽게 보였다. 그러나 엄마는 역시 보이지 않았다. 왜 오지 않았을까? 도루의 마음이 또다시 어두워졌다. 학예가 끝난 후 도루는 운동장에 서 있었다. 요코가 뛰어왔다.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 응 요코가 제일 멋졌어. 그래? 하이소아. 함께 질척한 눈길을 걸었다. 예뻤어? 정말 잘했어? 엄마도 구경하러 왔었어? 엄마? 도루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구경하러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요코가 가여웠기 때문이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왔는지는 알 수 없었어. 그래? 요코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손가락으로 숲쪽 하늘을 가리켰다. 줘봐. 저 봐. 솔개가 날고 있어. 응?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다리 아파? 응. 업어줄까? 바보 같은 소리만 내가 나를 어떻게 업어? 도루는 멋쩍게 웃었다. 길모퉁이를 돌대였다. 높이 쌓은 목재 그늘 밑에 검은 비로드 오바를 입은 다스코가 불쑥 나타났다.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 아줌마. 요코 참 잘하던걸? 아줌마 보셨어요? 물론 보았지. 다스코는 요코의 손을 크게 흔들고는 다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도루는 시무룩하게 뭔가 생각하고 있었다. 도루 왜 그래? 네? 걷는 게 이상하잖아. 다리 아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니? 그냥 재미없어요. 욕심쟁이. 세상이란 기쁜 일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거야. 하지만 재미없을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만일 백인을 잃어버렸다면 도루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뭐 손해봤다고 생각하겠지요? 요코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백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벤을 잃어버린 적은 있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했지? 누군가 주우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지가 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잃어버리면 손해야. 난 하나도 기뻐지 않아. 도루, 시벤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시벤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 거야. 그런데 손해보았다 손해보았다 하고 생각하면 더 많이 손해보는 게 아닐까? 아, 그렇구나. 백인을 잃었으면 백인만큼 즐거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백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백인만 잃어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그 백인을 주운 사람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백인 덕택에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 백인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았다고 끙끙거리면 더욱 손해지? 안 그럴까? 하늘옆이 날든 솔개가 뭘 발견했는지 재빠르게 땅속을 향해 날개짓을 했다. 빈점 제4회 몸단장 4월이 되자 도로는 중학교 1학년, 여호코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드디어 내일이면 무라이가 오는구나. 저녁 식사를 끝낸 게이조는 소파에 기댄 채 나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게이조는 나세를 바라보았다. 요즘 들어 나세의 살결이 전보다 더 고아진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봄이 되어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게이조는 나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무라이와의 재회를 고대하며 나세가 날마다 정성껏 피부를 가꾸고 있다는 것을 게이조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반들거리는 그녀의 살결을 의식하자 무라이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라이와 나세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요코 그만 사지 그러니? 나세는 게이조 앞에서는 예전과 똑같이 요코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요코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세는 요코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직 7시 반밖에 안 되었어. 벌써 자다니 이러지 않소? 그래요? 오늘 다카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무라이가 내일 오후 2시 50분에 아사이가와에 도착한다는군. 그래요? 나세는 몸을 숙인 채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게이조는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다. 당신도 마중을 나가는 게 좋지 않겠소? 네, 그럴게요. 나세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게이조는 어느 정도 안심했다. 내일은 마침 일요일이라 나와 사무장과 애구치 간호원장이 함께 나가기로 했소. 다카기 씨도 함께 가나요? 아마 그럴 거요. 다카기는 무라이의 뒤를 보살피고 있으니까 그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더군. 게이조의 말에 나세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세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하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무라이의 결혼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행동이었다. 전 목욕이나 좀 해야겠어요. 나세는 일어나 나가버렸다. 게이조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요코를 바라보았다. 나세와 무라이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나는 저 애를 맞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요코는 영원히 만날 이유가 없는 아이일지도 몰라.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만들고 한 지붕 밑에서 7,8년 동안이나 살아왔소. 이런 생각이 들자 게이조는 요코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요코! 요코는 책장을 넘기려던 잠이었다. 네? 이제 자야지. 벌써 8시야. 아, 정말! 요코는 시계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그 천진스러운 모습이 게이조의 마음을 움찔하게 했다. 게이조는 서재로 올라가려다가 멈춰서서 영어책을 읽는 도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20년 전 자신의 소년 시절이 생각났다. 지금 도루의 방이 한때는 게이조의 방이었다. 게이조는 도루의 방문을 열었다. 공부하고 있구나. 웬일이세요, 아빠? 방금 내가 영어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 아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 게이조는 도루의 책상 위에 꽂힌 책들을 들여다보았다. 도루 난 책안관을 얼른 빼더니 책상 서랍 안에 감췄다. 무슨 책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출 필요가 없잖아. 게이조의 묵직한 목소리에 도루 난 마지못해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았다. 아니, 문집 아니니? 이런 책이라면 왜 감추었지? 게이조는 목차를 대강 읽어보았다. 6학년 때의 문집이냐? 도루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게이조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았다. 죽임을 당한 여동생이라는 글자가 게이조의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 도루의 이름이 쓰여있었다. 여기서 읽으면 싫어요. 그래? 게이조는 책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소재에 들어가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도루의 정문을 읽기 시작했다. 내 형제는 여동생 하나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둘이어야 한다. 아직 살아있다면 3학년이나 4학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름은 루리코였다. 1946년 7월 21일은 루리코가 죽은 날이다. 7월 21일인 어제는 손님들이 찾아와 붐볐다. 모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사람이 죽은 날인데도 즐거운가 싶어 나는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여동생 요코도 무척 즐거워했다. 축제는 시끌벅적에서 재밌어. 어제는 아사이가와의 축제일이기도 했다. 1학년인 요코는 아마도 축제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요코 축제가 아니야. 나는 이상한 기분이 되어 요코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 왜 울었어? 요코가 물었다. 어, 루리코가 죽은 날이라 아마 루리코 생각이 나서 그럴 거야. 요코는 깜짝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아빠도 엄마도 루리코 얘기를 하지 않아 요코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다. 루리코는 내가 다섯 살 때 죽었다. 그때 루리코는 세 살이었다. 그때 일을 나는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 울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숲속의 나무 밑에 앉아 오랫동안 루리코와 범인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더니 요코는 어디론가 놀러가 버렸다. 루리코는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쩐지 궁금한 일이 많아졌다. 많은 일을 아는 어른이 되고 싶다. 요코는 쇠기풀과 레드클로브를 한움큼 따왔다. 이 꽃 루리코 언니 줄 거야. 우리는 숲속의 작은 돌들로 돌모덤을 만들었다. 요코는 손을 모아 한참 동안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 빌었니? 루리코 언니가 다시 살아나서 나랑 오빠랑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야? 바보같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죽임을 당한 여동생이 정말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요코를 죽은 여동생 몫까지 합쳐 귀여워하려고 한다. 게이조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라이와 나세가 루리코를 밖으로 내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루리코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루리코가 사이시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요코도 친아버지 사이시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무라이와 나세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어둡던 정원에 전등빛이 비추어졌다. 게이조 부부의 침실에 불이 켜진 것이다. 나세가 목욕을 마치고 나온 모양이었다. 그녀가 이불이라도 펴는 것인지 검은 그림자가 정원에 흔들렸다. 나세는 속옷부터 겉옷까지 말끔히 갈아입었다. 무라이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고 몰래 마련한 것이었다. 하오리도 허리띠와 게다도 모두 새것이었다. 그것이 무라이에 대한 나세의 마음이었다. 게이조의 아내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세는 역앞에서 차를 내렸다. 이미 게이조와 사무장이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안녕하셨어요? 나세는 다수곳이 고개를 숙였다. 게이조는 나세를 견눈질로 쳐다보았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간호원장이 잠자코 미소를 보였다. 게이조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무척 발랄해 보이는 나세의 모습이 몹시 거슬렸다. 짙은 남색 기모노와 하오리의 흰 레이서 시오를 두른 나세는 오늘따라 한결 돋보이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나세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듯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게이조도 알아차렸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지도 모른다. 게이조는 나세와 무라이가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을 잘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숨기려고 해도 억수되지 않은 마음이 자연히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나세에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무라이가 놀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다. 이제 1분이야. 나세는 1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며 그 1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장이 뭐라고 말을 걸어와도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초조한 표정의 얼굴에 남편의 날카로운 시선이 와닿는 것도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기적 소리가 울리고 기차가 기세 좋게 들어왔다. 기차는 차츰 속도를 늦추더니 드디어 멈춰왔었다. 나세는 사무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닭하기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무라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닭하기는 사람들에게 떠벌리며 몸을 옆으로 돌려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무라이 씨는 나세는 닭하기의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라이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야 이거 참 닭하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조금 뒤에 웬 뚱뚱한 사나이를 발견하곤 나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거기에는 후리후리한 키에 말끔했던 옛날의 무라이는 없었다. 이거 참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무라이였다. 그러나 부석부석하고 용기 없는 얼굴에서는 예전 무라이의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무엇인가 찌들어 있었다. 7년 반에 걸친 투병 생활에서 비롯된 권태 같은 것이 얼굴에 드리워서 있었다. 나는 저런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려고 기다리고 있었던가? 나세가 실망이 가득 담긴 눈을 싸늘하게 짓드는 것을 게이조는 재빨리 알아차렸다. 이제 몸은 괜찮소? 게이조는 자기가 듣기에도 가슴스러울만큼 밝은 목소리로 무라이에게 말을 걸었다. 예, 그것을 떠나올 무렵엔 약간 감기가 있었지만요. 무라이는 게이조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나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무라이는 그리웠다는 듯 미소를 지었으나 나세는 정색을 하고 딱딱한 어투로 인사만 했다. 나세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런 초라한 사나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몇 번이나 가슴으로 그린 무라이와의 제외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나세 씨, 무라이가 또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차분한 다가키의 말에 나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저희가 오히려 신세를 지게 되었는걸요. 평범하게 인사를 한 것이 나세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호탕한 체하는 이 남자는 남편과 둘에서 어떤 일을 꾸몄는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커를 내 손에 넘겨준 것은 이 사람이었다. 일행은 병원차에 타고 나세는 혼자 남았다. 차가 멀리 떠나가서 나세는 갑자기 온몸에 피로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럴 때 남자라면 술이라도 마셨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몰린 듯한 외로움으로 나세는 몸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4월의 봄바람이 옷자락을 휘감으며 싸늘하게 불어왔다. 발사국 게이조는 점심을 마치자 담배를 물고 바람이 코스모스를 스치는 병원의 뜰을 내다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어 마스사키 유카코가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는 게이조에게 우편물을 넘겨주었다. 고마워요. 유카코는 말없이 고개로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게이조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무라이가 복직한 지도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게이조에 대한 유카코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전에는 원장실에 얼쑥마다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였다. 게이조의 책상 위에 꽃을 갖다 놓는 것도 그녀였다. 대체 무라이와 어떤 관계일까? 그러면서도 게이조는 별로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려 했다. 지금도 그는 우편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유카코의 태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무라이의 복직과 함께 가장 걱정했던 나스에게도 별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았다. 무라이는 복직한 뒤 얼마 안 되어 감기가 원인이 된 가벼운 신장염으로 2주일쯤 쉬었다. 그때 나스에는 폐기력을 앓고 나더니 역시 약해져서 저 지경이 되었군요. 하고 차갑게 말하며 전혀 동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집에도 덜어 놀러 오구려. 게이조가 말해도 무라이는 예전처럼 쓰지구치 가를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나스에가 언제부터인가 활기가 없어 보이고 거실의 꽃꽂이가 시더라도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만은 마음에 걸렸다. 예전에는 화분에 심은 난초 잎사귀에 먼지가 묻은 것도 두고보지 못하던 나스에였다. 음 금년엔 기오토에서 학회가 열리는군. 게이조는 학회 안내장을 펼쳐 읽었다. 내과 학회는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게이조는 종전 후 병원 운영에 쫓겨 내지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게이조는 오래간만에 학회에 참석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나스에게서 잠시 멀리 있고 싶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게이조는 옷을 갈아입으며 나스에게 말했다. 9월 말에 교도에서 학회가 있어. 당신 가실 거예요? 어, 가을이면 병원도 좀 한가하니까. 그럼 다녀오세요. 내지는 좋은 계절이겠죠. 나스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함께 가면 안 되나요? 하고 덧붙였다. 당신도? 게이조는 무엇씩 중에 논사를 찌푸렸다. 나스의 곁들 떠나 오랫간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가야가사키에 계시는 아버지도 찾아뵐 겸해서요. 나스의 아버지 스가와 박사는 정년 퇴직 후 가야가사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나스의 큰오빠도 그곳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루와 요코는 어떡하고? 참 그렇군요. 스기콘의 부부에게 좀 봐달라고 하죠 뭐. 나스에는 한 번 말한 일은 여간에서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다. 게이조는 할 수 없이 대답했다. 좋도록 하구려. 정말 함께 가도 되는 것이요? 나스에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그 얼굴을 보자 게이조도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졌다. 그는 아내의 기분에 좌우되는 사기 자신을 생각하니 왠지 조금 쓸쓸했다. 그는 인간이란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의 영향을 이처럼 민감하게 받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했던 우울은 최대의 적이란 말이 생각났다. 세계적인 인간도 우울이란 놈에게 무척 시달렸던 모양이라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나스에는 우울해지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일 씨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점잖고 상냥했다. 나스에로서는 그 우울이 결코 정체불명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데도 입 밖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 남편에게는 남편에게는 왜 하필 사이시의 딸을 키우게 했지요? 하고 묻고 싶었고 도로에게는 여호코는 루리코를 죽인 범인의 딸이야.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귀여워하니? 라고 말하고 싶었으며 여호코에게는 내 자리에는 루리코가 있어야 해. 그 옷도 루리코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라이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어제서 당신은 이토록 초라하게 변했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어느 말도 쉽사리 꺼낼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나세는 가엾게 생각되었다. 이런 이유로 나세의 마음이 우울한 것을 게이소는 알 리가 없었다. 나세는 가야가서 끼어의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었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나세에게 있어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세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여행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선물, 신발, 핸드백 등을 차례로 사들였다. 집안의 활기가 넘쳐 흘렸다. 게이조도 한편으로는 아내와 여행을 함께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출발할 날이 이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나세는 밖에 나간 길에 미정원에 들렀다. 미정원에서 나왔을 때는 벌써 4시 반이 넘어있었다. 오래간만에 하는 여행에 나세는 약간 덜 떠 있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커피라도 마실까? 어제부터 스케코가 도와주러 와있으니까 저녁 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손에 몇 번인가 남편과 가본 적에 있는 치로루로 발길을 향했다. 치로루의 주인은 시인이었다. 그 시적인 분위기가 다방에서도 풍기고 있었다. 좀 북적거리는 곳에 있기는 해도 안은 조용했다. 나세는 커다란 종려나무 아래 테이블에 앉았다. 나세는 여태 끝 혼자 다방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어쩐지 낯선 거리에 와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세는 수시로 주위의 시선을 살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소로 대답해주고 싶은 기분이었다. 집안에만 털어박혀 있었던 게 후회되는구나. 가져온 커피에 밀크를 타려고 할 때였다. 검은 소프트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신사가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나세는 처음엔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 저어! 하고 말하려다가 그만 놀라고 말았다. 그는 무라이였다. 5개월 전 아사이가와 역에서 본 뒤로 한 번도 무라이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움푹 들어간 검은 눈으로 나세에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더니 고개를 겨우 끓이며 라이트로 불을 붙였다. 5개월 전의 초라하고 초췌하던 무라이가 아니었다. 얼굴도 몸도 땀판이 되어 탄력있고 훨씬 어젯해 보이는 예전의 미남자 무라이였다. 어머! 나세는 너무나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흰 바바리 코트 벨트를 조이고 검은 소프트를 쓴 무라이를 나세는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놀랐습니까? 무라이는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네, 설마 이런 데서 벨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요? 병원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대개 여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곤 하지요. 오늘은 퇴근이 빠르시군요? 아직은 내과에 속해 있는 안과에서 놀았을라니 조금 편하지요. 무라이는 입술을 삐죽해 보이며 웃었다. 몸은 다 나으셨나요? 나세의 말에 무라이는 흘끔 바라볼 뿐 쓸쓸한 눈으로 담배 연기를 쏟고 있었다. 화가 난 것일까? 나세는 역에서 무라이와 마주쳤을 때 자기가 취한 쌀쌀맞은 태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의 무라이신은 형편없어서 할 수 없지 뭐. 나세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딱 질색이었다. 체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좋아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악이기도 했다. 반대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 사랑했다.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지도 몰랐다. 나세는 거울을 모쳐 가까이 했다. 거울 속의 자기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한 타인에 대한 사랑은 우러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나세는 5개월 전의 초라했던 무라이를 사랑할 수는 없었다.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무라이에게서 나세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원장님은 학회에 가시려나 보더군요. 무라이는 익숙한 솜씨로 커피잔을 빙 돌리며 말했다. 네, 정전이요. 처음이에요. 26일에 떠나신다지요? 네, 마침 일요일이니까요. 함께 가십니까? 무라이와 나세는 눈이 마주쳤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에요. 나세는 웬일인지 함께 간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같이 다녀오시죠. 이곳 가을과는 또 다른 멋이 있을 테니까요. 무라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나세는 그 모습을 보자 움찔했다. 자기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라이가 스스로 쓴 웃음을 짓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안타까워졌다. 여행을 취소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만일 지금 남편이 나타난다면 나세는 그때의 게이소를 보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여행을 그만두고 게이소가 없는 동안 마음껏 배반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나세는 자신이 두려워서 핸드백을 들며 말했다. 저 실례하겠어요. 도망치는 겁니까? 도망치다니요. 그럼... 그럼 만나자마자 왜 일어서는 거죠? 무라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보임하자 아, 아사히가와야 잘못 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저... 죄송해요. 건강한 사람은 환자에게 냉정하더군요. 바쁘다 일에 쫓기고 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고 싶어 따위로 말하기도 하지요. 누워있고 싶으면 갈비 대여섯 대 사르고 피를 토하면서 칠년이고 팔년이고 그렇게 있어보라지. 무라이는 흥분한 말투로 중얼거리더니 곧 부드러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닌데 무언가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군요. 사실은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스에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는 좀... 무라이는 담뱃불을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실까요?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나스에는 무라이와 나란히 걷는 것이 처음이었다. 어깨를 맞댄 무라이가 무척 커 보였다. 혹시 병원 사람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그녀는 잠시 불안했으나 한편으로 누구와 만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죠? 두 사람은 인석이 드문 길을 걸었다. 2, 3일 안으로 찾아뵙겠어요. 2, 3일 안으로 난 이미 여행을 떠나고 없을 텐데... 안 될까요? 차근차근 말씀드릴 일이 많은데요. 결혼에 관한 말인가요? 나스에는 걸음을 늦추었다. 무라이가 멈춰 섰다. 나스에도 함께 발걸음을 멈췄다. 무라이는 예리한 눈빛으로 나스를 훑어보았다. 나스에는 그 눈빛을 가만히 끌어들이며 여행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언제든지 좋으니 그러세요. 나스에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무라이가 아차 하고 작게 충얼거리더니 말했다. 곧 전화드리지요. 갑자기 잊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무라이는 몸을 돌려 급히 사라졌다. 나스에는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으나 무라이는 얼마 되지 않아 길무퉁이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무라이가 요카코를 발견하고 쫓아간 것을 나스에는 알 리가 없었다. 나스에가 들어오고 바로 얼마 뒤 게이조가 집에 도착했다. 마중을 나간 나스에는 싱그러운 눈빛으로 게이조를 바라보았다. 저 여행 그만둘래요. 그만두겠다고? 왜?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고 싶던 게이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스에와 둘이 여행한다는 것을 차츰 즐겁게 생각하던 자였다. 여행을 같이 하기로 한 뒤로 나스에가 다시 명랑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요. 게이조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미심쩍어했다. 어머니라면 아이들 일을 맨 먼저 걱정하는 게 정한 이치야. 그런데 뭐야? 이제 와서 핑계가 애들이라니 제멋대로군. 처음부터 나스 지나 말일이지. 게이조는 마땅찮은 기분으로 저녁을 먹었다. 원래 일요일 아침 6시에 떠나려 했으나 나스에가 여행을 취소하면서 게이조는 토요일 오후에 떠나기로 했다. 사포로의 다카키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도로와 여호코가 나스에와 함께 여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처음이군 모두 함께 배웅하러 나온 건 기차 안에까지 들어온 가족들을 돌아보며 게이조는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요 온 식구가 배웅할 만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스에는 밝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잘 다녀오겠소. 여보, 15호 태풍이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괜찮겠지. 위험하면 아예 출발하지 않으면 되니까. 아빠, 연락처는 몇 시에 타는 거예요? 도로가 물었다. 내일 아침 8시에 사포로를 떠나게 되니까 아마 오후 2시 40분쯤일 거야. 여보, 아버지께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나스에가 처음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술발을 알리는 별 소리가 났다. 나스에가 허둥지둥 홀에 내려서는 모습을 게이소는 카메라에 담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게이소는 차창 밖을 향해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아빠는 이제 보이지 않아. 나스에가 말했다. 여코는 기차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줄곧 손을 흔들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신나는 일요일인데 비가 오네.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도로가 나스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그렇구나. 오늘 저녁에 찾아오겠다는 무라이의 전화를 받은 나스에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빠는 오늘 아침에 사포로를 떠났겠군요. 지금쯤은 어디 계실까요? 글쎄다. 2시 40분에 배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하쿠다테를 떠날 시간인데 나스에는 게이소의 일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그보다는 무라이의 방문을 도로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나스에의 키만큼 자란 도로는 중학교 1학년생이지만 모든 면에 예민한 소년으로 변해 있었다. 아빠가 탈 때는 태풍을 만나지 않을까요? 태풍이 호카이도에 상륙한다는 라디오 뉴스가 아까 있었어요. 아빠는 도로처럼 신중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배를 타시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번 태풍은 아사히가와에도 불어올까요? 아사히가와 축구소에서는 아무 말도 없잖니 걱정하지 마. 네, 아무 예보도 없긴 해요. 아사히가와엔 지금까지 태풍다운 태풍이 불어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그보다 곤란한 일이 있어. 뭔데요? 오늘 저녁에 무라이 선생이 집에 오신댔소. 아, 그 도야에서 돌아온 선생님 말이지요. 응, 그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 나스에는 미리 연막을 쳤다. 중요한 얘기라면 아빠에게 해야 될 텐데요. 만나기 곤란하면 거절해버리죠,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난처하지. 엄마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알아. 뭐, 그렇다면 와도 괜찮지 않아요? 하긴 그렇구나. 나스에는 도루가 아직 어린애라는 것을 확인이나 한 듯 빙긋이 웃었다. 무라이가 찾아올 즈음이면 게이소는 혼쇄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나스에는 몸도 마음도 해방감으로 홀가분해졌다. 저녁 때 찾아오기로 되어 있는 무라이는 조음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도 그는 오지 않았다. 사람을 기다릴 때의 초조하면서도 감미로운 느낌을 나스에는 오랜만에 즐기고 있었다.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시키고 무라이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자갈 밟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면 어느 집게가 슬쩍 지나가는 것이 대문의 불빛 아래로 보였다. 나스에는 가슴이 뛰었다. 아마 오지 않을지도 몰라. 시계바늘은 일곱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스에는 허겁지겁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이렇게까지 허둥그릴 필요는 없는데 하고 생각하며 소화기를 덜었다. 여보세요? 아, 저 무라이예요. 오늘 찾아뵈려고 했는데 급한 환자가 생겼어요. 나스에는 몸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맥이 풀렸다. 여보세요? 농내상 환자예요. 급한 환자여서 전화를 길게 할 수도 없군요. 내일 저녁엔 틀림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무라이는 서둘러 전화를 꺼냈다. 내일 저녁이 지금의 나스에게는 무척 멀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농내장이 보통 병이 아니라는 것은 나스에도 잘 알고 있었다. 황급한 전화긴 했지만 그렇게 걸어준 것만으로도 무라이가 성실하게 느껴졌다. 나스에는 갑자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 보통 때보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어쨌든 나스에는 남편을 배반할 심산이었다. 무라이를 통해 남편을 괴롭히고 싶었다. 요코를 키우게 한 원한이 그것만으로는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무라이와 결합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새 나스에는 깊은 잠에 빠졌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누군가 세차게 유리문을 흔들려 대는 소리에 나스에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누구일까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나스의 모든 신경은 귀로 쏠렸다. 다시 유리문이 세차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 집안의 유리문이라는 유리문은 전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바람이었다. 바람이 적은 아사이가와에서 살아온 나스에는 태풍을 잊고 있었다. 태풍은 나스에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온 집안을 세차게 흔들었다. 숲이 울부짖고 있었다. 소용돌이 치는 파도 소리 같은 울부짖음 이었다. 문을 흔든 것이 바람이었음을 알게 된 지금도 나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폭풍과 함께 누군가 들어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복도가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지금이라도 방문을 열고 무서운 사람의 그림자가 성큼 들었을 것만 같았다. 집이 흔들렸다. 거대한 바람이 미쳐 날뛰듯이 한다름의 집으로 부딪혀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스에는 태풍보다도 사람이 더 무서웠다. 아무래도 누군가 집안에 숨어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뚝뚝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바람에 지워지는가 싶으면 다시 집이 크게 흔들렸다. 나스에는 어둠의 공포를 견딜 수가 없었다. 떨리는 가슴으로 머리맡에 있는 전기 스탠드에 손을 붙였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때 어둠을 찢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빛이 나스의 손을 비췄다. 번개 였다. 다시 어둠이 몰려들자 넓은 집안이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다. 지붕의 함석이 두세장 연이어 바람에 벗겨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스에는 회중 전등을 찾으려고 몸을 일으켰다. 순간 미다시가 덜컥 열렸다.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린 순간 엄마 하고 도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산뜻 긴장해 있던 몸과 마음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두운데 용케 내려왔구나. 우리 집인데 뭘 손으로 드듬어서 내려왔어요. 2층은 바람에 막 흔들려요. 나스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중 전등을 찾아왔다. 어디 순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바람에 묻혀 금세 사라졌다. 나스에는 옴매무새를 바로잡고 나서 도로의 손을 꼭 잡고 요코의 방으로 갔다. 요코는 깊이 잠들어 바람 소리에도 깨지 않았다. 낮에는 꽤 무거운 요코를 들어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지금 몇시나 되었어요? 벌써 한시야 도로도 이 방에서 자거라. 알았어요. 그렇지만 라디오로 태풍의 진로를 들어야죠. 청전이라 라디오는 들을 수 없어. 아 그래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제가 이천에서 가지고 올게요. 도로는 급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요코가 잠들었으니까 이어폰으로 들어. 도로에 이불을 펴주고 나스에는 요코 곁에 들여 누웠다. 도로는 머리매트에 회중전등을 켜둔 채 라디오 스위치를 눌렀다. 숲이 미친 듯이 울부짖더니 쿵 하고 땅이 울렸다. 나무가 넘어졌나? 나스에가 중얼거릴 때 도로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큰일이에요. 연락선이 뒤집혔대요. 아니 뭐? 이어폰을 뽑자 다급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풍 때문에 배가 기울어지자 여성 승객과 아이들이 미처 갑판으로 나오기도 전에 곧 물이 들어찬 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행방은 절망상태에 있습니다. 27일 새벽 1시 백수 십명이 가마에스마치 나나에가 하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에와 도로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설마 아빠가 탐배는 아니겠지요? 아빠는 2시 40분에 하쿠다테를 떠나게 되어 있어 지금쯤은 아마 내지의 기차 안에 계실 거야. 두 사람은 또다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22시 26분에 좌초한다는 연락이 있었고 22시 30분 SOS 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2시 42분에는 통신이 도절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데 배를 출발시킨다지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겠지. 그렇지만 작은 배도 아니에요. 웬만한 바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왜 조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게 말이다. 죽은 사람들이 가엾구나. 가엾은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침몰한 연락순인 제4편 도야마루는 26일 14시 40분에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도루가 큰 소리로 외쳤다. 14시 40분 엄마 나세는 순간 숨을 죽였다. 그렇지만 아빠가 예정대로 배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잖아. 나세는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어 닥쳤으나 나세의 귀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후 2시 40분에 배를 탄다고 했지요. 아빠는 조심성이 있는 분이니까 폭풍이 불어 닥칠 때 배를 탔을 리가 없어. 나세는 남편이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씨가 깼어도 구름이 끼어 있으면 우산을 들고 출근하는 게이조 였다. 그렇지만 탔을지도 모르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우기자 나세는 갑작이 불안해졌다. 26일 아침 8시에 사포로에서 출발했다면 당연히 게이조는 도야마루를 탔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26일 아침 8시에 떠났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도야마루를 타지 않았을 테지. 게이조를 배반하고 무라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취소한 나세에 였다. 도야마루에 탄 승객들의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나세와 도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사이가와 시 순코마치 제일 먼저 아사이가와란 말이 들리자 나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명단을 읽어내려갔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1초도 되지 않아 다음 사람을 부르는데도 그 사이가 무척이나 길게 생각되었다. 아아 나세는 어느새 기도라도 하듯 두 손을 꾹 마주잡고 있었다. 남편을 배반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원안도 미움도 지금은 없었다. 어제만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르는 게이조가 어젝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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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시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기침을 냈다. 다음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귀를 털어막 갖고 싶었다. 도루와 요코를 데리고 혼자 살아갈 운명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사이 가와시 마야케 게이조는 아니었다. 나세의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혹시 게이조의 이름이 불려질까 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를 끌 수도 없었다. 그토록 꼼꼼한 남편이 배를 탔을 리가 없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뜻밖에도 지금쯤 하코다테의 언어여관에서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도루야 걱정하지마 아빠는 나세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종이 넘기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크게 울리더니 가쿠라 없어지고 지게이조 하는 소리가 전류처럼 나세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루가 외쳤다. 나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자신이 무라의 생각을 품으며 자고 있던 그 시간에 게이소가 바닷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가 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에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어떡해요 아빠가 죽었어요. 도루가 나세의 무릎을 흔들었다. 나세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다스코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화기를 들었으나 발신음은 들리지 않았다. 이미 전화도 불통이었다. 나세는 외부와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남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지금 전화는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 승객 명단에 올라있다고 해서 반드시 죽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배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다시 내렸을 수도 있어. 현관문이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았다. 바람 소리에 섞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세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사람은 한둘이 아닌 듯 했다. 사모님 사모님 사모장의 음성이었다. 문을 열자 사모장 뒤로 외가의 마스터와 무라이의 긴장된 얼굴이 보였다. 나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몰아치는 파도 사이로 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순간 나세는 기절하고 말았다. 배는 소음처럼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의 노래소리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있었다. 어째서 배가 출발하지 않을까요? 게이소는 옆에 있는 상인차림의 사나이에게 물었다. 화물선 때문이거나 뭐 그런 이유겠지요. 곧 떠나게 될 겁니다. 태풍 때문이 아닐까요? 태풍은 에사시 쪽으로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행에 익숙해 보이는 사나이는 느긋하게 말하고 옆으로 드러누웠다. 그럴까요? 적어도 이베가 아우모리에 도착하고 나서 두 시간 좀 지났어야 태풍이 닥칠 모양이니까요. 게이소는 태평한 사나이의 말에 끌려 마음을 편하게 가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 자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등 모두들 제멋대로의 자세를 취하고 출항이 늦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도 그다지 세게 불지 않았다. 기차 안에서 잠을 못 잔 게이소는 배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누웠다. 얼마쯤이나 잤을까? 멀리서 들려오던 시렴 중계방송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 게이소는 눈을 번쩍 떴다. 어디쯤 지나고 있나요? 게이소는 상인차림의 사나이에게 다시 물었다.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네? 아직도 하쿠다테인가요? 게이소는 불안했다. 가판에 나가보니 그 사이에 비바람은 그쳤으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 가득히 물든 붉은 저녁놀이 그의 눈엔 아름답기보다는 어딘가 심상찮아 보였다. 가판으로 카메라를 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징소리가 들려왔다. 선원이 징을 두들기며 게이소를 비켜 지나갔다. 게이소는 이등 선실로 돌아왔다. 닻을 내리는 쇠사슬 소리가 들려오는데 됐다. 게이소는 정신이 번쩍 났다. 태풍인가? 갑자기 불안한 낌새를 느끼자 가슴이 마구 뛰었다. 선상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밝은 빛이 선실의 창을 비추고 있어 어두운 바다는 잘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에 확승기가 선내방송을 했다. 지금 해협의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입에는 항구에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소는 엔진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별로 염려할 것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불안했다. 승객들은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눕거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다시 선내방송이 들렸다. 승객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으니 승객 중에 의사가 계시면 손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소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엄하게 교육받아왔다. 의사는 언제 어느 때나 의사여야 한다. 그러니 산책이나 영화를 보러 갈 때라도 반드시 일곱 가지 도구를 몸에서 놓지 말아라. 따라서 그 여행 가방 속에는 언제나 청진기와 혈압계와 주사기 약재 소형 회중전 등이 들어있었다. 게이소는 가방을 챙겨 손안을 따라 3등 선실로 내려갔다. 좁고 긴 3등 선실에는 큰 파도가 선창을 때리고 있었다. 환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뚱뚱한 처녀였다. 게이소는 자기 몸으로 사람들의 시순을 가리고 환자를 진찰했다. 위경련 이었다. 진통제를 넣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그대로 앉아있었다. 정말 수고 많으시군요. 등 뒤에서 나는 소리에 돌아보니 외국인 한 명이 살며시 웃고 있었다. 그는 성교사라고 했다. 환자는 차츰 통증이 가시는지 게이소를 보자 부끄러운 듯이 눈인사를 했다. 그때 통풍간으로부터 바람이 들이닥치고 물이 흘러들었다. 위험해! 게이소는 새빨리 가방을 잡아당겼다. 손안이 양동이를 갖다 바쳤다. 파도가 거세지는 군요. 옆에 있던 승객이 지나는 마을처럼 했으나 일어날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손안도 침착했다. 그러나 게이소는 불안을 억누를 수 없어 가방을 열었다. 가방 속에서 스웨터를 꺼내입고 그 위에 양복을 다시 걸쳤다. 바지 위에도 다른 바지를 겹으로 껴입었다.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껴입고 싶었다. 게이소는 바다에서의 조난도 산에서의 조낭과 마찬가지로 옷을 얇게 입는 것은 금기라고 간호원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었다. 춥습니까? 선교사가 말했을 때 배가 왼쪽으로 기우뚱했다. 선반에서 누군가의 보따리가 떨어졌다. 어떤 노파가 울기 시작했다. 게이소는 문득 손목시계를 보았다. 10시 조금 전이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원이 연극부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다. 순간 배가 다시 크게 흔들렸다. 선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게이소는 문득 병원일이 떠올랐다.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게이소는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배가 점점 크게 흔들리자 그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앉아있었다. 선내방송의 스피커에서 지지직 하는 신호소리가 들려오자 선실은 잠잠해졌다. 이 배는 지금 나나의 가마에서 좌좌하지만 위험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구명대를 착용하고 그대로 선실에 넘어 선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뛰어와서 선실 선창에 매달린 끈을 잡아당기자 구명대가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구명대 쪽으로 몰려들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눈과 손과 발만 재빨리 움직였다. 게이조는 왠지 사람들과 다투며 구명대를 챙길 수가 없었다. 선교사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때 선체가 심하게 기울자 구명대 하나가 선교사의 무릎 앞에까지 굴려왔다. 먼저 하시죠. 선교사는 그것을 집어 게이조에게 넘겨주었다. 게이조는 순간 머뭇거렸으나 구명대가 또 하나 굴러오는 것이 보이자 사양하지 않고 그것을 착용했다. 끼익 배는 큰 소리를 내며 모래톱에 좌초 했다. 순간 선체가 기울어지며 순식간에 배 안으로 바닷물이 흘러들어 사람들은 이미 왼쪽 계단으로 아우승치며 몰려가고 있었다. 게이조는 30도 정도 기울어진 바다에서 단숨에 기어올라 계단 입구로 나섰다. 복도처럼 생긴 3등실로 올라가니 배가 다시 90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벽 위에 서게 되었다. 또 한쪽 벽은 머리 위에 있었다. 선장으로 바닷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들어 금세 복사뼈까지 물이 찼다. 전등이 바닷물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갑자기 가까이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위경연을 일으켰던 젊은 여자였다. 어떻게 된거지요? 선교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여자의 구명대 끈이 끊어져 있었다. 그거 안됐군요.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구명대를 불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보다 젊어요. 일본은 젊은 사람들이 건설해 나가야 해요. 게이조는 물걸음이 선교사를 바라보았으나 구명대를 양보할 생각은 없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올라왔다. 허리까지 물속에 삼긴 게이조의 마음은 오히려 침착해지고 있었다. 문득 눈앞을 보니 야광충이 파랗게 빛을 내며 쏠려 다니고 있었다.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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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한 사람들 틈 야광충은 비정 아리만큼 아름다웠다. 마침내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결국 배는 뒤집히고 말았다. 칠흑같은 어둠이 몰려왔다. 물속에 떠있던 발끝이 겨우 바닥에 닿았다. 머리 위에서도 물이 흘러들었다. 어쨌든 배 아니다. 코만 밖으로 내놓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야. 게이소은 움직이지 않고 배 안에 머물러 있으려 했으나 누군가가 발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만 끌려 들어갈 뻔했다. 배 안에 있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깨진 창틀로 팔을 뻗었더니 몸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손창으로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검은 바다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발로 두듬는 중에 또다시 누군가 자신의 발을 붙잡았다. 게이소은 대담하게 손창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검게 굽어진 배의 바닥이 눈앞에 보였다. 높은 파도가 손체를 뒤덮고 있었다. 흐르는 폭포 같은 거센 물살에 떠밀려 게이소은 바다로 내던져졌다. 얼마 후에 돌아보니 뜻밖에도 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비에이강에서 수영을 하며 살았 게이소였기 때문에 물은 그다지 무섭지 않았으나 이 높은 파도 속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조용한 체념과도 같은 것이었다.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임종을 기다리는 심정과도 비슷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끊임없이 바둥 그리고 있었다. 그는 되도록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파도 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고작 이었다. 그는 파도 싸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심한 바람은 밀쳐 알아차리지 못했다. 높이 올려다 보이는 큰 파도 가 그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의 몸은 한바퀴 삥 돌아 바다 속 깊이 가라앉았다. 아 모든 게 끝장이 구나. 숨이 찼다. 죽음으로 내몰린 지금 상황에서는 지위도 의학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많은 죽음을 보아왔으나 그것은 남의 죽음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기진에 있었다. 앗! 게이소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공포가 전신을 꿰뚫고 지나갔다. 다음 순간 한 조각 나무 파편처럼 파도에 휩쓸려 그는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게이소는 숨이 차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였다. 무언가에 부딪혀 정신이 들었다. 등에 모래가 느껴졌다. 틀림없이 묻히러 밀려온 것이었다. 살았구나. 게이소는 기진맥진한 몸을 부축혀 일어나려고 했다. 그냥 이곳에 있다가는 언제 또다시 파도에 휩쓸릴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물에 젖어 무거워진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뜻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일어나려고 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바로 옆에 두자 정도의 콘크리트가 있어 그 건너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다리가 움직여주지 않았다. 허리에도 힘이 없었다. 그는 기어이 콘크리트를 따라 간신히 돌아갔다. 극심한 피로가 엄습 해왔다. 잠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게이조는 어느새 깊이 잠들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등을 씻어내리는 싸늘한 파도 소리에 눈을 떴다. 두자 정도의 콘크리트를 넘어서 파도가 밀어 닥쳤던 것이다. 게이조는 어둠 속을 더듬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끄무레한 것이 지척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흰 구명보트였다. 그 앞에 발가벗겨진 새하얀 몸뚱이가 있었다. 여자 같았다. 죽었군. 그러나 가엾거나 두려울 겨를이 없었다. 잠들어서는 안된다. 게이조는 구명대를 풀어 머리맡에 놓았다. 살펴보니 주위엔 사람이 여러 명 쓰러져 있었다. 난파된 손체가 눈앞에 가까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섬뜩함을 느꼈다. 게이조는 자기의 머리를 더듬어 확인해 보았다. 뼈 안에서 뒤집어 썼던 보살기가 착 달라붙어 있었다. 가슴에도 상처는 없는 것 같았다. 팔의 어딘가에 통증이 느껴졌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게이조는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차창 밖으로 단풍에 물든 하꼬다테 산이 보였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살아서 돌아가는구나. 게이조는 목숨이라는 것이 눈물 겨웠다. 그는 지칠대로 지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얼굴과 다리에 가벼운 상처가 있었을 뿐인 게이조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게 빨리 회복 되었다. 검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렬이 심해 끝내 죽은 사람도 있었다. 세치가 넘는 못에 처참히 찔린 사람도 있었다. 그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데 대해 쓰라림과 함께 큰 감동을 느꼈다. 모두들 살고 싶었을 것이다. 게이조는 해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이어받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행운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엄숙하고 귀중한 목숨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언어듯 기차는 바닷가를 달리고 있었다. 바다 안개가 아련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었고 안개는 사방을 우유빛으로 뿌옇게 물들여 하늘도 바다도 온통 꾸민양 몽농해졌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분명히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도 그에게는 의식조차 되지 않았다. 분명 거기 있어야 할 바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자기 삶에도 있을 것 같아. 게이소은 두려웠다. 오늘 돌아간다는 것을 나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나세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사이가와에 돌아가면 정말 후회없이 살리라 마음먹었다. 나세를 사랑하고 도루와 이오코를 사랑하고 그리고 무라이와도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빙점 제5회 눈벌레 눈벌레가 기승을 부릴 때가 되었다. 하코다테에서 게이조가 돌아온 지도 5일이 지났다. 북극에서는 한바탕 눈이 내리기 전이면 얼의 아주 작은 좁빛 벌레가 날아다닌다. 아니 날아다닌다기보다 차라리 떠다닌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광경에서 사람들은 추위가 닥치기 전 잔뜩 도사렸던 마음이 풀리는 듯한 신선한 느낌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게이조는 이젠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없는 늦가을의 석양속을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도루가 한 말이 그의 마음에 걸려있었다. 아빠 무라이라는 선생님 꽤 멋지던데요? 태풍이 몰아쳤던 그날 밤 무라이와 사무장이 방송으로 전환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급히 달려왔었다는 말은 게이조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처럼 병원에 드나들지 않는 도루가 무라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래 배우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 게이조는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래서 도루는 순진한 얼굴로 말했다. 아 엄마 그 선생님이지요? 태풍이 불던 날 무슨 언언할 일이 있다고 엄마와 약속해놓고서는 오지 않았던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못하는 나세이를 보자 게이조는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나세가 갑자기 여행을 취소했던 까닭이 무라이와의 어떤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을 게이조는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벌레가 빨려들듯이 게이조의 외투에 들러붙었다. 투명하게 비치는 여린 날개에 외투의 갈색이 드러나 보였다. 게이조는 눈벌레를 조심스럽게 집었다. 그러나 벌레는 힘없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것은 한 송이 눈이 손가락에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허망했다. 행복이나 평화라는 것도 이 눈벌레와 같으려나 게이조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조난을 겪은 이후로 잘 알게 되었다. 그 처참한 희생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값지고 진실되게 살자고 다짐하며 아사히가와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체험은 게이조 혼자의 것이었다. 나스에도 도루도 그리고 주위의 어떤 사람들도 그 미처 날뛰던 파도 사이를 헤쳐나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값지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한 게이조의 마음은 다시 떼묻은 손에 의해 돌미를 잡힌 느낌 이었다. 결국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게이조는 문득 금년봄 범에 죽은 마에가와 다다시아의 생각이 났다. 끝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 떠도는 실종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수술받은 밤에는 폐결액으로 늑골을 절제했을 때 마에가와가 지은 노래였다. 그는 게이조의 3년 후배였다. 같은 테니스부의 똑똑한 의학도였다. 그가 이 노래를 지었을 때 느꼈을 고독을 게이조도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저 어두운 파도 속을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새 게이조는 후기도 서점 앞까지 오게 되었다. 저녁 한때의 서점은 독서인들로 인해 발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붐비고 있었다. 토요일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사람을 해치고 서점 안으로 들어가기가 귀찮아 게이조는 눈앞에 보이는 서가를 바라보았다. 아직 10월 중순인데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온 듯이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성경을 이란 광고가 붙어 있었다. 게이조는 성경을 한 권 빼들었다. 꽤 중량감을 느끼게 하는 성경을 들고 그는 학창시절을 상기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성교사를 찾아다니는 동안에 교회에도 제법 더 나든 때가 있었으나 이렇다 할 아무 고민도 문제도 없던 때라 설거가 별로 감동을 주지 못했다. 졸 졸 졸 후에는 성경이 어디쯤에 꽂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지금 이렇게 다시 성경을 집어드니 역시 그 시절이 그리웠다. 구어체 번역본이로군. 게이조는 여기저기 넘기며 읽어보았다. 읽는 동안에 게이조의 눈은 마태복음 제1장에서 멈추었다. 한 번 읽고 게이조는 숨을 죽였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대목이었다. 학창 시절 게이조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의 의문은 처녀가 임신이 가능한가라는 의학적인 문제였다. 인간의 경우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난자를 바늘로 몇만 번이나 건드려 처녀의 몸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학사의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처음부터 성령에 의한 임신을 돌먹이는 걸로 보아 성경은 의심스러워. 처녀 잉태가 거짓이라면 일부러 이처럼 의심스러운 걸 제1장에 붙어 쓸리가 없어. 이건 어쨌든 사실이었기 때문이야. 게다가 2천 년이 지나도록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겠어? 기적은 있을 수 있어.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우리들 과학의 대상은 불가사의한 현상이지 기적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그 무렵의 게이조에게는 처녀의 임신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는 다시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게이조의 가슴을 흔들었다. 나세의 배신에 시달린 게이조로서는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게이조는 결혼하지 않은 약혼녀의 임신이 남에게 알려졌을 때의 요색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세와 무라이가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인지는 게이조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게이조로서는 나세가 무라이에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그 사실을 참기 어려웠다. 그는 구하세로 번역된 성경을 한 권 사들고 밖으로 나왔다. 게이조는 외로웠다. 거친 파도 속에서 악성코트 끝에 간신히 목숨을 지켰는데 이런 구차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를 외롭게 했다.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어리석의 일생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 바다에서 그냥 죽었어도 그다지 아까울 목숨이 아닌 것 같았다. 거리는 벌써 어두워졌다. 추위가 발끝에서부터 조용히 번져오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요코가 대문 외등 아래 서 있었다. 게이조를 발견한 요코가 급히 달려오더니 게이조의 팔에 매달렸다. 아빠, 토요일인데도 늦으시길래 걱정했어요. 어흥. 게이조는 거리를 쏟아녀 피곤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코의 손을 뿌리쳤다. 그 바람에 그의 손이 요코의 얼굴을 때렸다. 요코는 깜짝 놀라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어, 이런, 아프지? 아빠가 피곤해서 그만. 게이조는 아빠의 귀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던 요코의 밤을 실수하곤 하지만 때리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은 모든 것에 대한 지겨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게이조는 거리를 돌아다닌 피로에 지쳐 이튿날 정오까지 잠을 잤다. 일요일이었다. 오구의 낮에는 게이조를 문병였던 사람들에게 담래하려고 시립도서관에 가는 도로와 함께 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 쓰기코가 부엌에서 겨울에 먹을 무를 절이고 있었다. 게이조는 책 읽는 것도 귀찮았다. 그래서 무 절이는 모양을 할일 없이 바라보거나 집앞으로 나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숲속에서 요코와 여자아이들 너댓 명이 어울려 줄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요코는 게이조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다가 발이 줄에 걸렸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요코를 게이조가 붙들어주자 요코는 놀이에 열중하여 빨개진 뺨을 그에게로 돌렸다. 위험해! 요코는 반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그걸 아빠에게 잠깐 빌려주겠니? 아빠도 줄넘기 할 거예요? 요코가 즐거운 듯이 게이조에게 줄을 주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게이조를 빙 둘러쌌다. 게이조는 줄을 빙글빙글 돌려보았다. 너무 짧았다. 게이조가 줄을 요코에게 돌려주자 요코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이젠 안 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둘 숲쪽으로 뛰어갔다. 게이조는 지난 밤의 실수로 요코의 뺨을 때린 보상이라도 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요코, 아빠하고 놀지 않을래? 요코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 뭐 하면서 놀 건데요? 요코가 묻자 게이조는 얼른 대답을 못했다. 그는 어린 여자애와 함께 놀아본 경험이 없었다. 밖은 추워. 아무튼 집으로 가자. 게이조는 요코의 손을 잡았다. 요코는 기쁜 얼굴로 깡총깡총 뛰면서 따라왔다. 요코가 좋아 뛰는 것을 보자 게이조도 흡족했다. 어제 실수라고는 하지만 뺨을 때렸으니 그 보상으로 요코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지금 요코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잊고 있었다. 종이접기를 할까? 게이조가 말하자 요코는 복도를 울리며 달려가더니 곧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다. 뭘 접을 거예요, 아빠? 요코는 뭘 접을래? 하기랑 치마랑 배랑 많이도 접을 줄 아는구나, 우리 요코. 배는 어떻게 접니? 햇살이 부시는 창밖으로 새 몇 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 마음만 먹으면 나도 요코를 사랑할 수 있어. 게이조는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기분이었다. 요코는 야무지게 입술을 다물고는 손을 빠르게 놀리며 색종이를 접고 있었다. 색종이의 귀퉁이와 귀퉁이를 겹쳐서 접을 때 조금 더 빗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접는 것을 보고 게이조는 놀랐다. 다 접자 요코는 빙거래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 배의 끝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해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던가? 게이조는 새삼스러운 기분으로 요코의 웃는 얼굴을 자꾸 바라보았다. 아이, 눈을 감으라니까요. 요코가 웃은 듯이 말했다. 요코의 웃는 얼굴이 너무 환해서 그 머리카락까지도 빛나 보였다. 요코, 네, 아빠가 안아줄까? 2학년이 되도록 게이조는 요코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다. 요코는 기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으나 순순히 게이조의 무릎에 안겼다. 의외로 살이 오른 요코를 무릎에 안고 게이조는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자기의 냉정한 태도를 뉘우치고 있었다. 게이조는 환자의 몸을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요코의 양쪽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코가 고개를 한 번 갸우다더니 그대로 있었다. 다음에 게이조는 손으로 가볍게 요코의 양쪽 팔을 만져보았다. 발도 생각했던 것보다 토실토실했다. 게이조는 등을 돌리고 안겨있는 요코의 등에 뺨을 밀어붙이듯이 하며 요코의 다리도 만져보았다. 반들거리는 둥근 무릎이 귀여웠다. 게이조는 비단결같이 매끄러운 요코의 무릎 근처를 얼어만졌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소녀가 치안에게 욕을 본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어린 소녀에게 다 큰 사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하고 게이조는 비웃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요코를 무릎 위에 안고 보니 어린 소녀에 대한 그 치안의 심리를 조금만 알 것 같았다. 게이조는 이런 생각이 들자 황급히 요코를 무릎에서 내려놓았다. 꽤 무겁구나 요코. 요코는 목을 약간 움츠리듯 하며 웃었다. 설사 저 작은 입술을 탐스럽게 빨아들인다 해도 요코는 그저 아빠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게이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놀랐다. 요코가 친자식이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게이조는 자기라는 인간이 좋아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코가 이런 게이조의 속마음을 알 턱이 없었다. 그저 아빠에게 안긴 것만으로도 좋아 열심히 학을 접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게이조는 종이를 접고 있는 요코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기회화하는 것이 아니다. 좋아하는 것과도 다르다. 아빠, 다음엔 뭘 접을까요? 게이조는 요코를 바라보았다. 오, 비행기가 좋지. 게이조는 소년 시절에 광고지로 비행기를 접으며 놀았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한다는 건 게이조는 도야마루에서 만났던 성교사를 생각해냈다. 맞아, 그거야. 자기 목숨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짧은 순간 요코를 무릎 위에 안고 있을 수 없었어. 겨우 안고 생각한다는 것이 감각적인 느낌뿐이었으니까. 아빠, 차, 비행기. 요코가 섭은 비행기를 게이조 쪽으로 날렸다. 비행기는 선명한 선을 그리며 게이조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때였다. 다카기가 미다지를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야, 살아있었군. 게이조는 얼굴을 붉혔다. 아군의 강한 놈이군. 아니, 쓰지구치는 도라도 통했나? 하긴 아기는 아니었으니까. 다카기는 게이조와 무릎이 닿을 만큼 바싹 다가앉아 그의 얼굴을 빤히 돌여다보았다. 게이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다행이야. 아무튼 살고 봐야지. 인간은 죽어서는 안 돼. 그렇지, 요코? 다카기는 옆에 있던 요코를 안아올려 자기 무릎 위에 가볍게 앉혔다. 아빠가 살아 돌아와서 좋지? 네, 좋아요. 죽었다면 어쩔 뻔했어? 울었을 거예요. 게이조는 다카기가 요코를 안고 있는 것을 보며 조금 전에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요코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숲 쪽에서 들려왔다. 요코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색종이 상자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다카기와 게이조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혼났겠군. 응. 사람들은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할 테지. 나는 묻지 않겠네. 그들은 흥미로움 때문에 묻는 거야.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 아니야. 인간이란 남이 목숨을 걸고 겪은 얘깃거리에 대해 사정없이 캐고 들지. 조금 있으면 무라이가 올 텐데. 무라이가? 뭐 볼 일이라도 있나? 글쎄. 별로. 게이조는 4나흘 전부터 병원에 출근했다. 그래서 무라이하고는 몇 번이나 얼굴을 마주쳤다. 나스의 신은 스기코가 위스키를 내다누고 돌아가자 다카기가 물었다. 담내하러 갔네. 이번 일에 위문의 준대에 대한 담내지. 숲 쪽에서 요코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군.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야. 그거 다행이네. 게이조는 다카기의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왜 그러나? 요코가 정말 그 범인의 자식인가? 약속을 벌써 잊었나? 천만에 약속은 잊지 않았어. 그렇지만 요코는 머리가 영리해 성적도 이등밖으로 밀린 적이 없네. 흠... 무척 명랑하고 기특한 아이야. 그래서? 게다가 저처럼 얼굴도 곱다네. 살인범의 자식으로 저런 애가 태어날 수 있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살인범의 자식은 어뢰에 머리도 나쁘고 생김새도 추하고 성격도 삐뚤어진 걸로 알고 있나? 자네 가문에 무슨 캐캐 묵은 두루마리 비슷한 길다란 족보 같은 게 있었지. 사람이란 누구나 범인과 다를 게 없네. 처벌 거누렸던 자도 있을 것이고, 전쟁이 날 적마다 사람 죽이기를 팔이 잡듯 했던 자들도 수두룩할 걸세. 그런 자가 한 명도 끼지 않는 가게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도 그래. 그렇지만 그건 범죄자와는 다르네. 그래, 나도 뱃속의 생명을 몇십 명, 아니 몇백 명이나 죽였다네. 도망치지도 숨지도 못하는 태아를 말일세. 그만큼 죽였으면 귀신이라도 되어 나타날 것 같은데 가엾게도 그리도 못하더군. 법에 걸리는 일이 아니라고 경찰에서도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그야 범죄자가 아니니까. 흥, 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군.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뭘 하든지 관계없다 이건가? 전쟁 중에는 그런 짓을 했더라면 모두 감옥에 갔을 걸세. 게이조는 닭하기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꺼대겼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지? 이때 무라이가 찾아왔다. 어부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느긋하게 마셔볼까? 무라이는 위스키 병을 멍하니 손에 들고 있었다. 왜 그러나 무라이? 왜라니요?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라이는 희죽 웃었다. 그런데 사내는 결혼할 생각이 없나? 결혼요? 일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제 결혼해도 되잖소. 게이조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곧 마치 무라이가 서둘러 결혼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을 후회했다. 결혼을 하라고요? 무라이는 싱글싱글 웃기만 했다. 닭하기가 말했다. 능글맞게 웃지 말게 결혼 같은 걸 해봐야 후회하게 마련이라지만 그렇다고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닭하기 씨 원장님과 동갑이시죠? 어 그렇네. 그럼 저보다 먼저 결혼하셔야죠. 아 그렇게 되나? 닭하기는 목덜미를 극적거리고 있었다. 어쨌든 자넨 늦기 전에 결혼해야 해. 자네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시더군. 빨리 섹시어도 집안 좀 건사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닭하기 씨가 하라면 그러지요 뭐. 그거 정말인가? 닭하기는 속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어떤가 이 아가씨. 게이소는 두 사람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사진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자란 50보 100보니까요. 닭하기 씨가 좋다면 전 무조건 좋아요. 철없는 소리 말게 맛선 정도는 봐야지.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싫더라도 날마다 곁에 두고 볼 게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 같은 거 보지 않았으면 해요. 흥 그럼 뭐야. 결혼식 때 처음 얼굴을 볼 건가? 닭하기는 어이없다는 듯 무라이를 바라보았다. 닭하기 씨가 좋다고 권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진 한 번 본다고 해서 벼락 맞을 일도 없을 텐데. 사진 같은 걸로 여자아이 뭘 알 수 있겠어요? 만나보아도 알 수 없어요. 3개월이나 반년 좀 사귀어도 서로 속일 수 있거든요. 이건 사람을 깔고는 수작이지 않나. 철닥선이 없는 사람이군. 난 자네 죽면은 안 서겠네. 닭하기가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을 때 나스에가 방으로 들어왔다. 닭하기 씨 오셨어요? 쓰기코가 무라이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었다. 나스에는 방에 들었으며 뜻밖의 무라이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뺨을 붉혔다. 이것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더욱 상기되어 목덜미까지 빨개졌다. 게이조의 눈이 반짝였다. 집을 비워서 미안해요. 인사를 마치자 나스의 마음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나스의 시에 무라이가 결혼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어머, 축하해요. 나스에는 놀란 듯했으나 얼굴색은 그대로였다. 태풍이 불던 날 게이조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그녀였다. 그 후로 그녀는 무라이가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무라이의 모습을 보고 잠시 뺨이 붉어진 것은 거저 놀라움 때문이었다. 연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나스의 감정 변화는 어린애 같은 데가 있었다. 그녀는 게이조의 죽음을 생각만 해도 겁이 났다. 그러나 무라이의 결혼이 그녀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여호코를 키우게 한 게이조가 밉기는 했지만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랄 정도는 아니었다. 축하해요. 나스의 이 말을 세 사람은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였다. 게이조는 거짓말하고 생각했다. 닭하기는 닭하기는 닭하기 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축하한다니 어찌된 일일까? 아까는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던가?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었던가? 그런데 무라이는 나스의 감정을 그대로 느꼈다. 이것은 이 여자의 본심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도야마루 사건이 있은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닭하기 씨가 결혼하라면 그러죠 뭐. 이렇게 말했던 무라이는 6월에 식을 올리기로 했다. 나스는 그 후로 무라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루리코의 죽음도 게이조의 전환도 무라이에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그 우연한 사태가 그녀를 두렵게 했다. 무라이의 결혼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으나 어쩐지 마음이 놓였다. 게이조의 전환 이후로 그 자신은 물론이고 나스에도 일상이 무사한 데 대한 고마움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서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요코에 관한 일이었다. 평타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게이조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스에가 요코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이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게이조는 나스에가 이미 1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스에는 요코에 대한 감정이 한결같지가 않았다.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고 가엾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가 하면 귀엽게 여겨지는 날도 있었다. 수지구치 가는 안팎으로 평원했다. 도로는 중학교 2학년이고 요코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군. 도로와 요코는 잠자리에 들고 게이조와 나스에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게이조가 수화기를 덜었다. 수지구치 선생님이세요? 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마스사키 유카코예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아니 마스사키양.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나스를 돌아보았다. 나스에는 앉아 게이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원장님. 이렇게 늦은 밤에 실내에서 저 오늘 밤에 내기를 했거든요. 내기? 네. 실은 사무장님이 결혼을 권하기에. 그래서? 게이조는 요카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사무장님이 하도 집요하게 권하는 바람에 차라리 그 권유대로 결혼해버릴까 하고 망설이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원장님 댁에 전화를 걸어 만일 사모님께서 받으시면 결혼을 하고 원장님께서 받으시면 평생 독신으로 살자고 작성하고 어, 그렇다면 내가 받아서 안 됐군요. 게이조는 요카코가 술이라도 마셨나 싶었다. 그는 문득 무라의 결혼 날짜가 가까워진 것을 기억해냈다. 아니에요. 기뻐요. 전 원장님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요카코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뜨겁게 전해소왔다. 나를? 게이조는 무심결에 다시의 나세를 돌아보았다. 나세는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지 날카로운 시순으로 게이조를 쏘아보고 있었다. 네, 원장님 생각하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도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기뻐요. 바보같지. 바보라도 좋아요. 저 부탁이에요. 원장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바보같은 소리. 게이조는 소리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누구 전화예요? 나세는 게이조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병원 사무원이요. 나세는 뭐라고 말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게이조 역시 전화 내용을 그냥 말해보아야 그녀의 오해만 살 뿐이라고 생각했다. 잠자리에 들었어도 게이조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평소에 먼저 전화를 끊는 일이 없었다. 손 위이나 손 아래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화기 내려놓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수화기를 놓았다. 오늘처럼 통화 도중에 사납게 수화기를 내려놓기는 처음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육하구가 걱정되었다. 경솔한 장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제법 진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원장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이 말에도 경박하다고만 단정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았다. 무라이와 육하구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벼랑간 지피는 데가 있었다. 무라이와 육하구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무라이와 육하구의 결혼은 한 달 후로 다가왔다. 무라이와 육하구의 결혼 상대는 닭가기가 아는 사람의 여동생인 사키코라는 여자였다. 닭가기는 그들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 먼 친척 가운데 세상에 보기 드문 바보가 하나 있어. 서른여섯이나 되어 장가를 들면서도 신부로는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여자가 좋겠다는 거야. 이런 여자는 어떠냐고 모처럼 사진을 갖다 보여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 내가 좋다는 여자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얼치개 같은 놈에게 어떤 쓸개 빠진 여자가 시집 온다고 하겠어?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기고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쓸개 빠진 여자가 되겠다는 거야. 세상이 넓기는 해. 나는 당황해서 그만두는 게 좋다. 게다가 그 놈은 폐병을 앓은 적도 있다고 말해주었지. 그런데도 사기고는 어머 그래요? 괜찮아요. 하며 조금 더 놀라지 않는 거야. 세상엔 그런 어처구니없는 아가씨도 있더군. 오늘 걸려온 유카코의 전화는 무라이의 결혼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무라이의 결혼 날이 10일 후로 다가왔다. 낮에는 결혼 선물을 사가지고 무라이의 집을 방문했다. 무라이의 집은 병원 뒤쪽에 있었다. 토요일 오후에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렸으므로 무라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격자 미다지를 열고 무라이가 나왔다. 아 이거야 원. 무라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문 앞에 서서는 나세를 내려다보았다. 신발장 위에 보랏빛 라일락이 하나름 꽂혀 있었다. 예쁘군요. 낮에는 미소를 지으며 라일락을 바라고 왔다. 들어오시죠. 무라이는 오른쪽 방문을 열었다. 세 칸짜리 방이었다. 그 방에도 라일락이 꽂혀 있었다. 누가 꽂았을까? 낮에는 신부들 사키코가 놀러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척 정결하군요. 이웃 마스터 선생과 함께 가슴부를 고용했지요. 그러세요? 잘 됐네요. 무라이의 얼굴색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결혼하신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낮에는 비단 보자기에서 학과 거북무늬의 붉은 띠가 둘린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무라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너무 건강해서 걱정인걸요. 무라이는 내뱉듯이 말했다. 결혼을 눈앞에 둔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라일락이 아름답게 꽂혀 있는데도 이상하게 썰렁한 분위기였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무라이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무라이는 나세에게 이렇게 무관심한 적이 없었다.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해요. 사뿌로에 집안이 있으니까 잠시 얼굴만 비칠까 해요. 메마른 말투였다. 음산에 보이는 어두운 눈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세는 결혼을 축하하러 온 기분이 나지 않았다. 날마다 게이소의 방에 신문을 갖다 놓던 육하구가 전화를 건 그날 밤 이후로는 계속 보이지 않았다. 원장님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던 말이 겸연쩍어 게이소도 육하구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게이소는 처음처럼 사무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무장에게 맡겨놓았는데 원장이랍시고 드나든다는 것은 삼가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영무가 있으면 전화를 이용했고 볼일이 있는 사람은 원장실로 찾아왔다. 그러나 오늘 오래간만에 사무실을 들여다보고 싶어진 것은 요즘 육하구와 복도에서 만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며칠씩 만나지 못하고 보니 전화꾼도 있고 해서 마음이 끌림찍했던 것이다. 오후 휴식 시간이었다. 육하구도 사무장도 자리에 없었다. 게이소는 적은 신문을 책상 위에 놓고 뭔가 살펴보는 채 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기역자로 되어 있어 신문철이 있는 것은 육하구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손님용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마스사키는 무라이의 목소리였다. 게이소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또 결건이에요. 육하구 옆자리에 이어 사무원 목소리였다. 꽤 오래 결건하는군. 벌써 일주일이지? 네, 감기인가 봐요. 결근계는 냈겠지? 아니에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주었을 뿐이에요. 그래? 무라이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무라이 선생과 육하구 씨는 대체 무슨 사이야? 사흘 동안 저렇게 찾아오잖아. 그렇고 그런 사이야? 게이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무원이 말했다. 몰라. 근데 뭔가 이상해? 가끔 복도에서 귀에 말려 소군대기도 하고. 그리고 육하구 씨는 무라이 선생의 결혼식이 가까워지니까 결건이야. 육하구의 옆자리에 앉은 사무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게이소는 손님용 출입구로 사무실에 빠져나왔다. 육하구가 감기로 결견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럭저럭 무라이의 결혼식도 지났다. 아가씨와 향기가 바람결에 화장실까지 풍겨왔다. 드디어 무라이도 결혼했다. 사키코라는 아가씨는 의외로 지적이고 서글서글한 여성이었소. 잘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문득 짐이라도 벗은 것처럼 홀가분한 생각이 들었다. 무라이는 결혼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 필요연에서도 축사를 들을 때 흰 카네이션을 무릎 위에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사무장이 들어왔다. 이거 참 야단 났습니다. 왜 그러지요? 실은 마스사키 양의 일인데요. 게이소는 가슴이 뜨끔했다. 요새 쭉 결혼을 하길래 어제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앓고 있었나요? 아니요. 병이 아니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감기에 걸려 출근을 못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행을요? 네. 한 달쯤 내지에 다녀올 테니 병원에서 누가 찾아오면 적당히 말해달라고 했다는군요. 그럼 그동안에 다녀오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좀 끄림찍한 예감이 들어 방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걱정하길래 별일 아니라 거저 결근계라도 써놓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다고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엔 전혀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가기가 못해서 망설였죠. 방에는 거울을 올려놓은 조그만 책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더군요. 그럼 서랍이란 서랍은 다 비어있었어요. 놀라서 벽장문을 열어보았지요. 벽장은 한 칸 정도 되었는데 위에는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아래에는 책이 가득 쌓여있었어요. 옷은 고리짝에 들어있고 옷장도 없었어요. 가엾은 생각이 들더군요. 편지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실은 저도 그런 게 없나 해서 찾아보았지만 사표도 결근계도 없더군요. 그렇다면 한 달쯤 여행하고 돌아오겠지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그 방이 너무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게... 사무장은 게이조를 은근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시선이었다. 원장님은 그 아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와 일찍 사별해서인지 무척 사람을 그리워해요. 오빠와 둘이서 살다가 오빠가 결혼하니까 혼자 산대요. 게이존는 사무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 유카코의 전화를 상기하고 있었다. 아무에게나 괜히 자기 몸을 바싹 갖다대는 고양이 같은 습성이 있어요. 그래요. 나도 그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군요. 사무장은 이마를 남기고 방에서 나갔다. 병원을 나온 게이존는 오래간만에 근처에 있는 이시가리강의 재방위로 올라갔다. 저녁노래 물든 강은 아름다웠다. 초록색 호루에 그린 아사의 다리 저쪽으로 산맥이 연한 보랏빛 손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재방 아래 공원에는 벌써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연못에 떠있는 보트를 바라보며 게이존는 새삼 유카코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무엇의 상처를 입고 여행을 떠났을까? 게이존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코가 부엌에 와서 나스에게 말했다. 엄마 손님이에요. 누군데? 나스에는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내던 중이었다. 무라이 선생님이에요. 무라이 선생? 나스에는 옷깃을 여미고 현관으로 나갔다. 무라이관 문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취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사모님? 무라이는 나스의 시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울한 목소리였다. 네, 어서. 무라이는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요코, 아빠를 불러. 나스에는 이렇게 말하고 응접실 문을 열었다. 무라이는 지금까지 술에 취해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스에는 약간 불안했다. 무라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가누며 신발을 벗었다. 벌써 사키고시와 다투기라도 했나? 나스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권했다. 오, 어서 와요. 가운을 걸친 게이소가 들어오며 말했다. 원장님, 호통이라도 치듯 소리쳐 부르더니 무라이는 게이소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나스에가 차를 준비하러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무라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그대로 계셔주세요. 어떻게 된 거요? 많이 취했군요.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다니요. 무라이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썰어올렸다. 게이소 역시 이렇게 취한 무라이를 아직 본 적이 없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럴까? 게이소와 나스의 눈이 마주쳤다. 무라이는 테이블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머리가 부딪힌 것 같았다. 게이소와 나스에는 말없이 무라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이 무라이를 이 지경이 되도록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무라이가 얼굴을 털었다. 원장님! 그는 날카롭게 게이소를 노려보더니 이내 나스에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나스에는 무라이가 어쩐지 자기와 관련 있는 말을 내뱉을 것만 같아 불안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사모님, 앉으시지요. 물을 갖다 드릴게요. 술은 없어요? 무라이는 나스에를 쳐다보았다. 나스에는 당황해서 게이소를 바라보았다. 나는 술을 별로 즐기지 않아 사다둔 게 없는데? 그럼요. 원장님은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자에게도 손대지 않는 훌륭한 성인이시더군요. 흥, 성인이라. 무라이는 허탈하게 웃었다. 게이소도 쓴 웃음을 지으며 담뱃불을 새떨이에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다. 숙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새가 우러대고 있었다. 이거 죄송해서 무라이가 더듬거렸다. 사키고 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나스의 말에 무라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니 불쑥 말을 내뱉었다. 원장님, 마스사키가 죽었어요. 뭐요? 게이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스에가 놀란 얼굴로 게이소와 무라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죽었어요. 그 아가씨는 무라이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언제요? 어디서? 그건 알 수 없죠. 아무 편지도 없었으니까요. 누가 기별을 했죠? 게이소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아무데서도 기별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상상으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게이소는 한시름 놓았다. 상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뭐 죽을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게이소는 자신이 지금 무라이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사모님, 무라이는 게이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나스에를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마스사키 유카쿠라는 아가씨는 병원 사무원이지요. 그녀는 원장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네, 이를요? 나스에는 열분 미소를 지었다. 엉터리 같은 소리요. 게이소는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무엇 때문에 무라이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고 싶었다. 엉터리? 엉터리 라면 마스사키가 정말 가엾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분명히 밝혀야겠어요. 사모님, 사모님은 유카쿠를 가엾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라이시의 말 뜻을 저는 통 모르겠군요. 알아듣게 설명해 드리지요. 잘 들어보세요. 무라이는 게이소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가 싶더니 금세 스르르 고였다. 그는 울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다. 유카쿠 그 아가씨 말이지요. 내가 도야에 여행 가기 전이었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찾아와 원장님 부인을 사랑하느냐고 다그치더군요. 나스에는 금세 얼굴을 붉혔다. 게이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러나 무라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내가 누굴 좋아하든 상관할 바 없지 않느냐. 하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마스사키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 삼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더군요. 게이소는 약간 초조해졌다. 겉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할 권리가 유카쿠에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였어요. 실은 저 원장님을 좋아해요. 그러니 원장님이 불행해질 일은 미리 막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마스사키의 말에 의하면 처음 출근한 날 사무장을 따라 원장실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그때 부모와 일찍 사별했다고 말했더니 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고개를 꺼덕이며 고생이 많았겠군 가엾게도 하며 월급을 좀 올려주라고 사무장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사무장이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른 사무원들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하자 원장님은 양친 중 한 분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살 걱정은 없겠지만 이 아가씨는 모든 생활을 혼자 꾸려야 할 처지니 주거수당이나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라도 월급을 올려주라고 하셨다더군요. 무라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두 사람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번갈아 얼굴을 쳐다보았다. 게이소는 그때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다. 9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오빠와 둘이서 오갈대 없이 지내는 살린 떠내기였던 그 아가씨에게는 그 일이 무척 감동적이었나보죠. 그래서 원장님만큼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 더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무라이 선생은 원장님 사모님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나돌 지경이니 그래서 되겠냐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원장님을 위해 좀 냉정히 행동하라고 나한테 마구 몰아붙이지 않겠어요? 내가 도야에 가기 반년쯤 전의 일이었지요. 술에 취한 무라이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다. 그날 밤에는 나도 어떻게 되었던 건지 마스사키가 원장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조금 더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녀를 보자 이상하게 그녀가 밉기도 하고 내 자신이 괴롭기도 했어요. 무라이는 숨을 크게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게이저 부부에겐 입을 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마스사키는 원장님과 잘해보도록 해 난 사모님과 더 좋게 지낼 테니 하고 말했지요. 나는 마스사키를 한 방 먹인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스사키는 화를 내며 그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 원장님은 사모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원장님을 불행에 빠뜨렸으면 안 돼. 하고 말하더니 원장님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말했죠. 그래요? 나도 목숨 걸고 사모님을 좋아할 거요. 원장님이 화내셔도 할 수 없지요. 나는 원장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원장님이 죽는 꿈도 몇 번이나 꾸었지요. 옳지. 원장님이 죽었구나 하는 순간 눈을 뜨면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뭐야 꿈이었구나 하고 몇 번이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게이조는 나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상귀된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있었다. 게이조는 그녀의 눈빛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 당시에 전 젊었었지요. 사모님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원장님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스사키에게 아무리 원장님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어도 소용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러자 마스사키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 아가씨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어요. 이건 말하기 거북한 얘기지만 그땐 아직 젊었거든요. 그녀의 눈을 보자 갑자기 그녀를 유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알았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사모님의 꽁무니를 쫓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죠. 마스사키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그냥 서 있더군요. 난 말했죠. 하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유카코는 원장님을 위해 목숨 다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니 몸을 내겠죠. 남자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자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려는 마스사키의 손을 잡고 뭐야 원장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더니 말뿐이잖아 하고 다그쳤지요. 나라는 인간은 정말 나쁜 놈이죠. 그것이 유카코를 불행하게 만든 전말입니다. 그 후부터 그 아가씨를 언제나 내 마음대로 범했으니까요. 나스에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냉정한 눈빛으로 무라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게이조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마스사키는 나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반대로 원장님에 대해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리움과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야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꽤나 불안했었나 보아요. 병원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원장님 얼굴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라 그만둘 수도 없었고요. 도야에서 돌아오자 나는 또다시 마스사키의 꽁무니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아가씨도 어느 틈에 어른이 되어 언제나 용케 잘 피했지요. 내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더니 무척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내 결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자기라며 그 후로 라일락을 하나름씩 가져와서 꽂아주었어요. 그래 맞아요. 사모님이 결혼 선물을 갖고 오셨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그날 그녀는 내게 원장님의 아이를 갖고 싶다. 원장님의 아이를 낳고 싶다. 그것만이 소원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얼굴을 마주하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전화를 했더니 원장님은 바보 같은 소리 말라며 전화를 껀드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무지를 당하고 나니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다시 라일락을 가지고 와 꽂아주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유카코를 또다시 범하고 말았지요. 나스에는 결혼 선물을 갖고 갔던 날 유난히 피곤하고 지쳐 보이던 무라이의 얼굴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라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유카코라는 여성을 범한 후의 얼굴이었음이 확인되자 그가 말할 수 없이 혐오스러워졌다. 마스사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그러나 우리 둘 다 거기에는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유카코는 앞으로 원장님을 뵐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돌아갔어요. 이튿날 병원에 나와 아마 책상 안까지 깨끗이 정돈했을 거예요. 그 후로 쭉 결건한 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라이는 이야기를 마치자 허망한 듯이 입을 타물고 앉아있었다. 마스사키와 결혼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걸 그랬군요. 게이조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원장님 무라이는 게이조를 노려보았다. 원장님은 지금껏 내 말을 듣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요? 실은 나도 한 번은 말을 꺼냈었지요. 무작정 싫다는 거였어요. 원장님은 젊은 여자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거처럼 매성하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아가씨는 죽었습니다. 원장님처럼 목석 같고 인정머리 없는 사나이는 사나이가 아니에요. 그 아가씨의 본심을 그렇게도 못 알아주다니요. 나도 가해자지만 원장님은 더욱 지독한 가해자입니다. 아무튼 유카코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죽었어요. 그 아가씨는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예요. 무라이는 벌떡 일어나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나를 싫어한 여자는 유카코뿐이었어요. 겨울 이야기 낮에는 날이 갈수록 유코가 미워졌다. 아니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아침 등교길에 유코의 친구들이 매일 유코를 부르러 왔다. 낮에는 그런 것조차 비위에 거슬렸다. 도로는 밖에서 돌아오면 얼에 먼저 유코에 대해 물었다. 그것도 낮에의 심경을 건드렸다. 유코는 야단 맞을 짓은 좀처럼 하지 않았다. 야단칠 구실조차 없다는 것이 낮에를 야구르게 했다. 유코에 대한 이런 감정이 무엇 때문인지 낮에는 알 수 없었다. 술 취한 그날 밤 무라이의 고백이 낮에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무라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나이가 딴 여자를 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무라이의 고백은 낮에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무라이에 대한 이런 증오나 분노가 어느새 모습을 바꾸어 요코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낮에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코에 대한 낮에의 냉정한 태도는 게이조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차츰 요코에게 줄 초콜릿이나 책을 사서 귀가하게 되었다. 그것이 또 낮에의 감정을 자극했다. 좋아. 절대로 언제까지나 요코가 행복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요코가 사이시의 자식인 줄 알고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러는 걸까? 낮에는 마스사키 유카코의 일도 게이조와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낮에는 불임수술을 받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요코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내 곰게 했다. 무라이의 고백으로 낮에는 이중삼중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한편 게이조는 문득문득 요코를 생각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의식했다. 요코가 모습을 감춘 지 반년이 지나도 게이조는 부질없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표도 유서도 없었으니 어디선가 요코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끝내 요코의 행방이 묘연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요코는 사막기가 시작되었다. 엄마 급식비 주세요. 오늘 아침까지 세 번째 독촉이었다. 급식비 조금만 더 기다려. 낮에는 번번이 이렇게 대꾸하고는 바삐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요코는 녹색 오버 위에 검은 란도새를 맨 채 가끔 시계를 올려다보곤 했다. 낮에는 처음처럼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 지각하겠어요. 그래 빨리 가렴. 급식비는요? 참 그렇지. 지금 엄마 바빠. 내일 줄게. 낮에는 그릇을 닦고 있었다. 요코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요코는 울고 싶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기는 싫었다. 요코는 울고 싶어지면 얼른 반갓 웃어보였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곧 마음까지도 따라 웃게 되었다. 머지않아 4월이면 4학년이 된다. 낮에의 쌀쌀 맞은 태도가 점점 몸에 스며들었다. 엄마는 마음이 병들에 있을 거야. 요코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왜 급식비를 주지 않을까? 요코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도루에게는 오히려 낮쎄가 최근했다. 도루, 오늘 학급비 내는 날이다.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요코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재촉을 해야만 겨우 주었다. 이날 학교가 끝나고 요코는 다스코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차비가 없어 걸어갔다. 지금까지 요코는 시내까지 걸어본 적이 없었다. 다스코의 집까지는 4km 가까이 되었다. 다리에 일어서 사무라이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눈이 쌓여 난간이 나서 보였다.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너댓 명이 굵은 고드름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오부도 입지 않은 다섯 살 가량 되는 여자아이가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고드름이 부서져 흩어졌다. 얼음소각이 여자아이의 뺨을 때렸다. 뺨이 빨간 여자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었다. 요코는 난간에 기대어 물끄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데도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대견해 보였다. 요코는 힘차게 걸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느 때보다 더 엄하게 주의를 주었다. 언제나 돈을 잊어버리고 오는구나. 숙제는 잊지 않고 또박또박 해오면서 돈은 어째서 잊어버리는 거냐? 요코는 제 속에도 엄마가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요코는 고개 숙인 채 말없이 꾸중을 들으며 다스코의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맑게 개어있었다. 다스코의 집까지는 멀었다. 마을 썰매가 지나간 눈길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래도 그래도 다스코의 집은 멀기만 했다. 걸어가는 동안 몸에 땀이 배었다. 버스가 몇 대씩 요코를 앞질러 갔다. 다스코의 집 앞에 도착한 요코는 한숨을 돌린 후 잠시 생각하고 나서 연습장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응접실로 갔다. 응접실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사람들이 와 있지 않았다. 요코는 갑자기 배가 고팠다. 학교에서는 토요일이라 급식이 없었다. 요코는 오버를 벗고 난로가에 들어 누워 어느새 잠이 들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니 다스코가 옆에 앉아 있었다. 응접실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이 와 있었다. 다스코는 요코를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요코는 다스코의 시선과 부딪히자 부끄러웠다. 잘 잤니? 엄마한테는 전화를 놓았다. 더 자도 돼. 일어날래요. 점심은 어떻게 했지? 다스코는 시계를 보았다. 3시가 가까웠다. 그녀는 요코 앞에 상을 갖다 놓았다. 요코가 좋아하는 콩조림과 연어조림이 놓여 있었다. 점령 중에는 존사에까지 점령국 일본이라고 쓰여 있었지. 알고 있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한 사람은 아사이가와에 쓴 이름이 제법 알려진 시인 이사와였다. 그건 무슨 말이야? 일본이여 이제는 나에게 잡힌 몸이로다. 라는 뜻이지. 피선령국 일본, 식민지 일본 말이야. 모두들 잠자코 있었다. 요코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요코, 아저씨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잘은 모르지만 알아요. 잘은 모르지만 알아? 저 남의 나라에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남에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다스코 씨 집의 밥을 우리처럼 죽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모두들 웃었다. 언제나 다스코의 집에 놀러 앉아 있는 패그리들이었다. 요코, 미국에서는 부자집 애들도 대학의 갈두는 자기 스스로 번다더라.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애들도 일하나요? 어린애는 부모가 학비를 주는 것이 당연해. 왜냐하면 의무 교육이니까. 시인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부모도 안 줄 때는 어떡하지요? 그럴 때는 나라에서 내주지. 부모가 돈을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일을 해요. 우유배달이나 신문배달 같은. 다스코는 요코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말했다. 요코, 밥 먹었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요코는 할 말이 있는 듯한 얼굴로 다스코를 쳐다보았다. 데려다 줄까? 혼자서 갈래요. 차비는? 없어요.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왔어? 걸어왔어요. 걸어서 다스코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커졌다. 왜 그래요? 다스코 옆에 있던 미술 선생이 다스코의 목소리에 놀라 물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다스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응접실을 나갔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여코가 뒤를 따랐다. 다스코는 옷장 서랍에서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가 있는 하오리를 꺼냈다. 저 아줌마, 얼마나 일하면 380엔을 받을 수 있어요? 다스코는 하오리 소매에 팔아입기다가 멈췄다. 왜 나한테 달란 말을 하지 않니? 그렇지만 아줌마는 남인걸요? 다스코는 어째서 엄마에게 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가 없었다.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온 요코에게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습장을 내가 청소할래? 그럼 380엔 줄 거예요? 요코의 얼굴에서 돌연 빛이 났다. 요코가 청소하는 모습을 다스코는 조머니에 손을 깊이 찔러 넣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연습장은 열 칸 정도의 다다미와 열여스 칸 정도의 무대로 되어 있었다. 요코는 다다미를 정성껏 쓸었다. 빗자루 잡는 방법을 3살 때부터 익힌 요코의 손울림은 정성스러웠다. 빗자루 끝을 들지 않고 눌러서 쓸었다. 다 쓸고 나서는 무대에 글래시를 했다. 요코는 구석 쪽에서부터 열심히 청소를 해나갔다. 다스코는 요코가 흘러내리는 땀을 몇 번이나 손으로 훔치며 무대를 닦는 모습을 제사의 춤을 지켜보는 엄격한 시순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요코는 다스코를 의식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바닥을 닦는 것이 즐거운 듯 했다. 잘 닦아진 마루판자가 반들거리는 것이 보기가 좋았다. 요코가 이렇듯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다스코는 잘 알고 있었다. 청소를 마치자 요코는 글래 다수장을 세 번이나 빨았다. 쓸의 바지도 깨끗이 닦고 빗자루도 비눗물로 말끔히 빨았다. 너는 언제나 빗자루를 빠니? 다스코는 속으로 혀를 차며 태연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더러워지면 빨아요. 다스코는 요코의 일솜씨가 마음에 들었다. 500엔도 좋고 1000엔도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380엔만 주었다. 돌아갈 땐 어두울 테니 데려다 줄게. 시계는 4시를 지나 있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길을 걸으니 계단 밑에서 눈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뜻가루를 밟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것은 추위가 심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스코는 검은 방안 코트의 어깨를 축게 올리는 신용을 하며 서지구치 가로 들어갔다. 어머 미안해.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 나스에가 마중을 나와 말했다. 다녀왔어요. 요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하는 것을 흘끔 바라본 다스코가 웃었다. 요코 학교에서 오는 길에 딴 데 달려면 뭐 써? 네. 요코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요코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왔었는지 알아? 나스에는 다스코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코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와서 380엔이 필요하다며 380엔 정도는 줘도 되지 않아? 어머 누가 안준댔니? 확실히 나스에는 주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좀 기다려라거나 오늘은 바빴소라고 말했을 뿐이다. 아무튼 나스에 그 애는 380엔 어치의 노동을 하고 이제 돌아온 거야. 아이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시킨 거 아니야? 나스에는 부엌으로 가더니 아궁이의 풀을 들여다보았다. 난 이렇게 바빠. 아침엔 특히 그렇지 뭐니? 그래 깜빡 잊어버린 거야. 나스에는 방으로 들어갔다. 여코 왜 돈 같은 것을 얻으러 다니고 그래? 엄마한테 말하면 줄 거 아니야? 여코는 나스의 속으로 슬쩍 눈을 돌렸다. 다스코 앞에서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나스의 심정을 여코는 알 듯 했다. 청소를 해드리고 돈을 받았어요. 저 앞으로는 일할 거예요. 일을 한다고? 네,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 같은 거 말이에요. 여코는 눈을 반짝이며 즐거운 놀이를 할 때처럼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돈이 필요할 때 나스에게 달라고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일을 해서 벌고 싶었다. 그만둬 여코,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남의 웃음거리가 돼. 넌 병원 집다리야. 나스에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저녁을 먹을 때 여코가 말했다. 오빠, 나 일할 거다. 여코, 이제 그만두자. 나스의 목소리가 뜻밖의 날카로워. 게이조와 도루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여코? 무슨 일로 야단을 맞았어? 도루가 여코를 감싸듯이 물었다. 아니야, 야단 친적도 없는데 신문배달이나 우유배달을 하겠다지 뭐니? 나스에는 380엔 이야기는 비치지 않았다. 소아, 일한다는 건 소금도 나쁘지 않아. 우리 선생님은 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여코, 우유배달은 날마다 해야 해. 그래, 오빠 말대로 그건 큰일이야. 일한다는 건 노는 것과 전혀 달라. 날마다 일해야 한다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쉴 수가 없어, 여코. 게이조의 부드러운 말투에 나스에는 비위가 상했다. 요즘 게이조는 여코에게 언제나 감싸는 듯한 정다운 말투로 얘기했다. 그래도 난 일하고 싶은 걸 우리 반의 요시다들 신문배달을 하고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평상시의 요코 같지 않았다. 도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건 가난뱅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스는 요코에까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자 화가 치밀었다. 가난뱅이라니 남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도루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건 엄마의 시련이야. 먼저 저녁을 마친 게이조가 잿더리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나스에는 게이조와 도루가 함께 자기를 탓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럼 당신은 요코가 우유배달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다지 나쁠 건 없잖소. 하고 싶다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코는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냥 일하고 싶어졌어요. 거짓말 마.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도루가 요코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요코는 귀엽고 5월부터 우유배달을 하기로 작정했다. 4월은 눈이 아직 녹지 않아 길이 나빴다. 게이조는 요코가 순진할 뿐만 아니라 자립심이 강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물론 일을 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게이조 자신도 나스에도 그리고 도루도 어렸을 때 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사이신은 16살 때 광풀에 팔려갔다고 하더니만 게이조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뒤숭숭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들어섰다. 아직 나무의 싹이 도라나지 않은 4월 초에 들은 썰렁했다. 무심코 앞을 보니 10미터쯤 앞에 무라이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후원칠한 몸을 구부린 채 걷고 있었다. 그도 게이조와 마찬가지로 아직 무거운 오버를 걸치고 있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로 뵈는 여자가 뒤쫓아와 무라이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무라이는 담내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터벅터벅 걸었다. 유카코의 일로 인해 여태껏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일까? 게이조는 무라이에게 우정 비슷한 것을 갖게 되었다. 게이조 자신도 그날 이후로 유카코의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카코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라이는 누구보다도 게이조와 가까운 사이였다. 무라이도 그렇게 막 돼먹은 사람은 아니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게이조 자신도 유부녀인 나스에게 마음이 끌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무라이를 동정할수록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이날 오후에 게이조는 수술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실을 나스는 무라이와 마주쳤다. 수술의 긴장이 가시지 않아 혈색이 좋아 보이고 눈도 반짝였다. 아침에 맥없이 걸어가 된 무라이의 뒷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고가 많군요. 게이조가 위로의 말을 던지자 무라이는 멈춰서서 뭐라고 말할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게이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없이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나중에 집무실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무라이는 욕실 앞에서 말했다. 수술 후에 목욕하는 것은 이 병원 의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관례였다. 그래요. 언제든지 와요. 마스사키 일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 아가씨는 죽었어요. 무라이는 욕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끼쳐왔다. 무라이의 말이 게이조의 가슴을 찔렀다. 무라이가 목욕을 마치고 원장실로 찾아왔다. 양복절임에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원장님은 다카기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아주 좋은 사람이지요.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라뇨. 원장님, 저는 사모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카기씨는 어떨까요? 게이조는 어두워진 창문에 비친 무라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카기씨가 한평생 사모님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다카기와 나는 오랜 친구요. 우정에 먹칠하지 말라 이 말씀이신가요? 육학호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무서운 것이니까요. 다카기씨가 어째서 독신으로 지내는지 아십니까? 게이조는 다카기가 왜 독신으로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독신을 한탄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랑한 적도 없이 담담하게 지내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독신을 걱정하게 할 만한 행동을 끊은 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여유있고 활달했다. 그러고 보니 다카기도 마흔이 넘었구나. 게이조는 지금까지 다카기에게 결혼을 권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자신이 오정을 저버린 지독한 인간처럼 여겨졌다. 원장님, 다카기씨에게는 많은 혼담이 들어왔었어요. 그야 그럴 테지요. 그러나 다카기씨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무라이는 나스에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학창 시절에 다카기가 나스에게 청혼했다는 것은 게이조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스를 못 잊어 독신으로 지낸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런 다카기씨가 이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다스코가 들었었다. 아니, 병원을 다 찾아오시다니 웬일이세요? 아는 사람 문병하고 가는 참이에요. 다스코는 하늘색 방안 코트를 벗었다. 검은 수레한 젓갈색 옷이 다스코에게 잘 어울렸다. 무라이에게 시달리고 있던 게이조는 다스코가 들어오자 구원이라도 받은 것 같아 반갑게 맞아들였다. 무라이를 보자 다스코는 실례합니다 하고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라이는 지금까지 자기와 처음 만나 이처럼 쌀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런데 다스코는 그렇지 않았다. 다스코의 커다란 눈은 무라이 따윈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렇지, 다스코 씨는 무라이 씨와 초면이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게이조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아니, 언젠가 변 적이 있는데요? 무라이는 경직되어 있었다. 어머, 그러세요? 그러나 다스코는 어디서 만났느냐고는 묻지 않았다. 게이조가 물었다. 어디서요? 아마 루리코일 때요. 루리코의 장례식을 거들어준 다스코를 무라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훌륭한 방이군요. 저 그림은 아사구라 씨의 눈 그림이지요? 그런데 이건 누구 작품인가요? 다스코는 벽에 걸린 조그마한 풍경화를 들여다보았다. 그 그림은 게이조가 학창 시절에 사포로의 거리를 그린 것인데 두고 볼수록 마음에 들어 얼마 전에 벽에 그려놓았다. 무라이는 다스코의 기세에 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가 나간 것을 보고 다스코가 물었다. 무라이 선생이란 자가 바로 저지예요? 도대체 저 사람을 뭘 보고 그렇게 야단들일까? 게이조는 다스코가 나세와 무라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해 신경이 쓰였다. 무라이를 알고 있어요? 알고 말고요. 이름은 많이 들었지요. 제게 춤을 배우러 오는 아이가 안과에 입원해 있어요. 오늘 문병하러 갔더니 여섯 명의 환자가 무라이 선생, 무라이 선생하고 떠들어대지 않겠어요? 어떤 사나인가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군요. 내 취미에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게이조는 안심이 되었다. 다스코는 나세와 무라이의 일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떤 요양이 다스코 씨의 마음에 들지요? 선생님 같은 타입은 아니에요. 마음 놓으셨죠? 그렇다고 물론 다카기 씨 같은 족속도 아니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말하기 곤란하군요. 다스코는 게이조의 얼굴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게이조는 한순간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것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다스코의 표정이었다. 마치 한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수빈 같았다. 선생님, 누구나 나름의 비밀은 갖고 있어요. 안 그래요? 게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요코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세에게까지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요코를 데려다 기르게 된 이유는 다스코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스코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스코 씨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있고 말고요.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는 비밀은 얼마든지. 그것 참 궁금하군요. 어떤 비밀인지. 저 있잖아요.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요. 다스코는 게이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여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도교에서 살던 때였어요. 전쟁 중이었지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곧 죽었어요. 사내이기였지요. 그인은 마르크스 주의자였지요. 끝내 뜻을 굽히지 않다가 옥사해버렸어요. 그런 남자는 아마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게이조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털어놓는 다스코가 놀라웠다.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듯한 그 남자와의 추억에 게이조는 고개가 숙여졌다. 누가 알아도 곤란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해서 지금까지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젠 어른이 된 셈인가요? 결국 말하고 말았으니. 빙점 제6회 큰 눈보라 낮에는 여호코가 우유배달을 한다고 나서긴 했지만 한 달이나 지탱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 며칠씩 계속되어도 그 어린애가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다. 라일락의 향기를 뽐내는 6월이 지나 흰 감자꽃이 피는 한여름이 되어도 여호코는 처음처럼 그만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여호코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그리고는 재빨리 옷가지를 챙겨입고 발소리를 죽이며 뒷문을 살짝 빠져나와 창고에서 자전거를 끊어 가볍게 올라탔다. 여호코는 우유보급소에서 40병들이 우유 상자를 자전거에 실었다. 이것이 제일 힘든 일이었다. 여호코가 뒤가 무거워진 자전거를 붙여보면 보급소 주인은 우유 상자를 자전거 진바지에 통염해 주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비틀거렸으나 3개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새벽이라 아직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릴 때의 삼꼐함과 우유를 배달한 뒤 빈병만 남아 짐이 가벼워졌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는 것을 좋아하는 여호코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학기가 시작되자 제법 아침 공기가 싸늘해졌다. 어느새 키가 커진 옥수수들이 바람에 사각 끓였다. 진동대비가 올 때면 뼛속까지 싸늘해지기도 했다. 눈이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이 들었다. 이었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겨울이 다가왔다. 여호코로서는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겨울이었다. 겨울은 자루 속에 우유병을 스무 병씩 넣어서 배달했다. 우유 사루를 두 손에 하나씩 틀면 어깨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익숙해져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어지간한 건 견뎌낼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콘은 맨 먼저 창 너머 숲쪽을 내다보았다. 꽁꽁한 아침에는 나뭇가지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밖에 났으면 눈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다. 숨을 쉬면 콧구멍 속이 빡빡해졌다. 이른 날에는 귀가리개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곧 그만두겠지 하고 여겨왔던 게이소와 나세는 정울로 접어들자 놀랍기도 하고 다소 어이가 없기도 했다. 나세는 그런 여호코가 고집스럽게 보여 우라가 치밀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일한다는 것을 나세 루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호콘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유배달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코가 우유배달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학교는 아직 겨울방학 중이었다. 그날 아침엔 전날 밤중부터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더욱 사납게 몰아쳤다. 바람에 유리창까지 흔들리고 바람에 유리창까지 흔들리고 얼어붙은 창문은 새하얗게 되었다. 나세는 바람소리에 눈을 떴다. 오늘은 여호코에게 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여호코가 절대로 쉬지 않는다고 우길 생각을 하니 나세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여호코가 눈보라 속을 해치고 나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여호코는 어버깃을 세우고 그 위에 틀질러 짠 목도리를 둘렀다. 그리고 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금세 몰아치는 심한 눈보라에 숨이 막힐 듯 했다. 힘껏 발을 내디뎠으나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얼굴을 바로 들 수가 없었다. 길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코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살피며 걸었다. 존선이 바람에 윙윙 그렸다. 온몸을 떠밀 것 같은 바람에 여호코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허리를 굽힌 채 걸어갔다. 바람에 숲이 오르대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여름이라면 우유보급소까지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걸어도 걸어도 아득하기만 했다. 여호코는 멈춰서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코는 길가에 높이 쌓인 눈에 기대어 얼마 동안 쉬었다. 바람이 이따금 소리를 내며 눈가루를 쓸고 지나갔다. 아이들이 우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호코는 몸을 다시 앞으로 굽히고 걷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숨을 가다듬고 바람을 맞으며 필사적으로 눈 속을 걸었다. 각오야 말테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호코는 소금씩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쁨이었다. 거센 바람이 눈을 몰아칠 때마다 하얀 눈가루가 주위에 막을 둘러쳤다. 여호코는 눈보라가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방향을 잃을 것 같았다. 간신히 우유보급소 앞에 일어났다. 꿀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호코는 지칠 대로 지쳐 낡아 빠진 문을 어깨로 떠밀었다. 주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허, 이 눈보라에 영쾌 왔구나. 주인은 놀란 나머지 여호코의 얼굴을 한동안 빤히 들여다보았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른 날 자식을 받게 내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남자처럼 눈썹이 짙은 우유보급소 아주머니가 말하며 주인에게 눈짓을 냈다. 여호코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아주머니는 우유를 데워 겁에 따라주었다. 눈에 젖은 여호코의 장화와 바지에서는 김이 무락무락 났다. 저 아줌마, 저희 엄마는 우유배달을 못하게 하셨지만 제가 우겨서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그만 쉬어라. 바람이 덜하면 아저씨가 천천히 배달할 테니까. 어머, 아가들의 맘마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이른 날 자칫하다가는 몸을 상한단다. 쌓인 눈에 휘감아 울리며 소용돌이 치던 바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혼났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철없는 짓은 하지 말아라. 어른들도 이런 날은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심한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말이야. 그러나 요코는 우유배달을 하러 와서 난로뿔만 쬐고 있자니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따끈한 우유와 난로로 제법 몸이 녹았다. 요코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피곤해서 긴 의자에 들여 누웠다. 문득 눈을 뜬 요코는 자신이 깨끗하고 작은 방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요코는 깜짝 놀랐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으나 곧 우유보급소 주인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래 산 것 같은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요코가 일어나 앉으려 할 때 옆방에서 수긍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저씨가 소리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가 변명을 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우유배달을 하고 싶다고 한 것은 요코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눈보라가 치는 날 차마 자기의 라면 밖으로 내보낼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애가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얼굴이 안 닮았거든요. 미다지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나지마겠으나 잘 들렸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코는 모를 테니 잠자코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요코가 어두운 아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순간 요코는 눈을 크게 떴다. 어두운 아이? 내가 어두운 아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코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요코는 훨씬 전부터 나세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운 푸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 쓸쓸하게 짝이 없었다. 그럼 오빠도 진짜 오빠가 아닐까? 요코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어두워지 않았을 거야. 마음속으로 우겨보았으나 자신이 없었다. 게이조도 나세에도 도루도 갑자기 먼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요코는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된 것처럼 쓸쓸해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참았다. 어두운 아이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눈물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요코는 눈물 흔적을 지우고 밖으로 나왔다. 일어났어?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네. 요코는 얼굴을 숙이고 장화를 신은 다음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어있었고 하늘은 더욱 높아져 있었다. 요코는 딴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어디서 어두웠을까? 요코는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어두운 아이라 엄마가 급식비를 주지 않았을까? 요코는 학교회 때 흰옷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일도 기억해냈다. 요코는 우유 배달하는 것 때문에 우유보급소의 아주머니가 아빠와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을 생각해냈다. 이런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조그만 알 것 같았다. 집 근처까지 왔을 때 갑자기 나세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다. 나세가 목을 조르던 때의 얼굴이었다. 어째서 어두운 아이라고 귀여워하지 않는 걸까? 책에서 읽은 백설공주 생각이 났다. 언젠가는 자기도 백설공주처럼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기운이 빠졌으나 부엉 문을 슬그머니 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에서 나세가 뛰어나왔다. 어머 이런 눈보라에 가엾게도 나세는 요코를 껴안았다. 나세는 아침 일곱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무습도록 몰아치는 눈보라에 깜짝 놀랐다. 이런 날 요코를 밖에 내보낸 것을 생각하니 요코가 가엾어서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세의 품에 안긴 채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는 눈물을 참지 못해 요코를 엉 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요코를 우유 배달을 그만두었다. 요코도 눈보라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지 계속 말했다. 나세와 도르도 그렇게 생각했다. 요코를 잠자고 듣고만 있었다. 우유보급소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써들은 어두운 아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나세가 껴안아 준 일이 요코로서는 무척 기뻤다. 좋은 엄마야, 난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해. 언제나 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그런데 이 무렵 요코에게 극성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도르가 전혀 입을 열지 않는 일이었다. 요코가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누구보다 열심히 들어주던 도르가 요즘은 응 하거나 그래 하면 그만이었다. 오빠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때문에 여유가 없을 거야. 요코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녁 먹을 때 도르가 말없이 있으면 어쩐지 외로웠다. 어느 날 밤, 게이조 역시 요코에 대한 도르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밥을 먹고 목욕을 마친 요코가 비누 향기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왔다. 게이조와 나세와 도르도 모두 거실에 있었다. 참 오빠, 요코가 뭐라고 말하려고 도르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도르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놀라더니 재빨리 일어나버렸다. 요코는 하마터면 자빠질 뻔했다. 도르는 제 생각에도 자신의 행동이 뜻밖이었는지 얼굴을 붉기며 곧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어머, 괜찮니, 요코? 나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요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코는 울고 싶을 정도로 쓸쓸했다. 도르는 심술구조. 아마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럴 거야. 시험 공부에 지치면 그래. 게이조는 마음속의 동요를 감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도르가 요코의 출생에 대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냉정할 수만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도르는 시립도서관에 가고 요코는 강 건너 니오자와 스키장에 가 있었다. 게이조는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영접실에서 담뱃대를 소재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도르의 일을 생각했다. 요코가 어깨에 손을 넣는 순간 몸을 일으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때 나세가 들어왔다. 어머, 여기 계셨어요? 이층에 계신 걸로 알았는데요? 응. 게이조가 건성으로 대답하자 나세는 미간을 짓부렸다. 싫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 도르가 큰 일이군요. 게이조의 마음을 엿보고 있었다는 듯이 나세가 말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무슨 일이라니요? 어제 소녀 도르의 행동을 당신도 보시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상하긴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리니 놀랐을 뿐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도르가 언제부턴가 요코와 말도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요코 어디 있냐고 묻곤 했었는데 요샌 통은 묻지도 않고 시험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진정되지 않나 보군. 그럴까요? 저한테도 별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가끔 요코를 지그시 노려보기도 하고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군요. 도르도 이제 사춘기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요. 그 나이 땐 괜히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고 부모와 이야기하는 걸 꺼리기도 하지. 혼자 있고 싶은 거요. 그것도 성숙해 간다는 증거지. 게이조는 모처럼 수다를 피웠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숨기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유난히 요코를 피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요코를 이성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말은 지금의 게이조에게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게이조는 도르가 요코의 출생에 대해 알고 깊이 아는 게 아닌가 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세는 도르가 요코를 이성으로 느낀다는 식의 걱정을 하는 모양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요코는 여동생이요. 설마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야 없을 테지? 도르와 사이시의 딸이 맺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게이조는 자기 자신의 불안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나세의 말을 듣고 보니 새삼 도르의 태도가 요코를 여동생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게이조는 무릎 위에다 담뱃대를 세웠다 눕혔다 하고 있었다. 그 손놀림을 보던 나세는 차츰 초조해졌다. 게이조가 당황해하는 까닭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는 요코가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루리코를 죽인 남자의 피가 쓰지구치 가에 섞일까봐 두려운 거죠? 여보, 나세의 부름에 게이조는 꿈쩍하더니 손을 멈췄다. 뭐요? 저 차라리 도르와 요코를 혼인시킬 작성으로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오? 격앙된 어조에도 불구하고 나세는 일부러 상냥하게 말했다. 그렇게 화내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도르도 요코를 여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요코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예요. 머리도 영특하고 성격도 정말 좋고요. 게이조는 협박이라도 받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래, 당신은 정말 요코를 그토록 조언해라고 생각하오? 그렇다면 좀 더 사랑해주면 좋을 텐데. 나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좀 더 사랑해주라고요? 그렇소. 도르의 색시로 삼자고 마음먹을 정도면 좀 더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게 아니요. 나세는 고개를 뜰근 채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자수생 무늬의 기모노에 머리를 따 노란 띠로 묶은 여학생이었소.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하고 놀랐지.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상냥했소. 지금도 변함없이 아름답소. 요코에게 좀 더 다성하게 대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울려요. 나세는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게이조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세는 웃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나로서는 도르의 여콜을 어디까지나 남매로서 키울 작정이요. 한 지붕 아래 오누이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건전하지 못해요. 근친 상관 같은 생각이 들지 뭐요. 당신도 둘을 결혼시킬 작정은 아예 말아요. 나세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요 나세? 그저야 게이조는 나세의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세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게이조를 노려보았다. 입술이 바르러 떨리고 있었다. 하실 말씀이 그뿐이세요? 왜 그래요? 너무 심각하잖소. 전 하실 말씀이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여느 때의 나세가 아니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요코 따위를 데려다 키우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니? 당신이 먼저 원하지 않았어. 루리코의 칠칠일도 되기 전에 여자애를 데려다가 루리코로 여기며 키우고 싶으니 다가키에게 꼭 좀 부탁해 달라고 한 게 누구요? 잊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요. 루리코로 생각하고 키우고 싶다고요. 나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코를 데려왔던 거요. 그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소. 그러니 정작 당신은 죽은 루리코의 일은 잊어버린 듯이 정신없이 요코를 귀여워하지 않았소. 나세는 게이조를 노려보았다. 게이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설마 요코의 아버지에게 루리코가 죽임을 당했으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으니까요. 게이조는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모모의 중심을 잃고 현기증을 느꼈다. 왜 아무 말도 못하지요? 나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란 분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요코에게 추운 밤에 선잠 자다 말고 일어나 우유 데워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하는 것을 용케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계셨군요. 나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게이조를 똑바로 노려보는 그녀의 얼굴은 무섭게 떨렸다. 당신은 당신은 그렇게도 제가 미웠어요? 나세는 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요코의 비밀을 알게 된 지 4년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던 분노와 비해가 한순간에 터진 것이다. 게이조는 울고 있는 나세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요코를 데려다 기른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나세에 대한 게이조의 증어도 어지간히 삭아져 있었다. 게이조는 말없이 나세의 어깨에 두 손을 얹었다. 순간 나세는 뒤로 물러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손대지 말아요. 게이조는 자기 손을 더러운 벌레 부딪히듯 한 나세의 격한 정어에 부딪히자 반사적으로 머릿속을 휘젓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세의 흰 목덜미에 뚜렷이 찍혀있던 보랏빛 입술 자국이었다. 그것은 게이조로 하여금 나세와 무라에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머릿속에 그려진 아내의 행동은 게이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 순간 새로운 분노가 그의 전신을 꿰뚫고 지나갔다. 손대지 말라고? 마치 더러운 물건 팽개치든 나를 부딪히지만 말이야. 그래도 난 당신만큼 더럽지는 않을 텐데. 뭐라고요? 내가 더럽다고요? 더러워요? 나세는 어깨까지 부르러 떨고 있었다. 나세,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아요. 당신 말대로 요코는 사이시의 딸이요.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요. 나는 루리코의 아버지요. 루리코를 잃은 슬픔이 당신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거요. 퉁퉁 부어오려는 나세의 눈에 다시 눈물이 솟았다. 루리코가 내 핏줄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굳이 사이시의 딸을 기려겠어? 잘 들어보여. 루리코가 죽었을 때 나에게는 증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셋 있었소. 물론 한 사람은 사이시였소. 루리코를 죽인 그 범인 말이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당신과 무라이였소. 순식간에 나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세상에 제가 죽였다고요? 그런 지독한 말을... 지독해? 그렇다면 묻겠소. 루리코가 죽는 순간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소? 게이소는 자신의 감정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세를 쏘아 보았다. 내가 출장 가고 집을 비운 동안에 무라이를 끌어들여 무슨 짓을 하고 있었소? 분명히 들여둬요. 당신이 나에게 배반의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루리코는 죽임을 당했어. 그때 루리코는 세 살밖에 안 되었소. 그렇게 무더운 날에는 밖에 나가는 어린애를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은 무라이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당연한 임무를 게을리했소. 루리코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면 자기가 죽은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할 거요. 나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 잘못을 얼랑뚱땅 얼버무리고 루리코에게 부끄러운 마음조차 갖지 않았소. 당신은 그 후에도 무라이와 무라이와 게이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가 끊겼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세의 입이 무언가 말하려던 듯 움찔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생각했었소. 당신이 바라는 대로 귀여운 여자아이를 얻어주려고 했소. 그렇지만 당신은 무라이를 더 원했지. 나는 당신의 그 목덜미에 선명한 키스 자국을 보았소. 나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한마디의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게이조는 격한 감정을 조치하지 못해 나세의 어깨를 심하게 흔들었다. 당신은 나를 몇 번이나 배신한 거요. 몇 번이나 무라이와. 나세는 어깨를 흔드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가면처럼 굳은 얼굴에는 이미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 좀 해봐. 게이조는 다시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다. 사이시의 딸을 기르게 했다고 내게 불평할 만한 자격이 있어? 사이시와 당신은 똑같은 죄인이야. 동지의 딸을 길렀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요? 게이조는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내뱉은 말들이 도리어 자기의 가슴을 찔러대고 있었다. 11년 전부터 가슴에 맺혔던 분노를 모조리 털어놓고도 남은 것은 고독뿐이었다. 게이조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나세를 노려보았다. 16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남들 요나는 행복한 가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을 털어놓고 나서 확인한 것은 남보다도 멀게 느껴지는 두 사람이라는 사실 뿐이다. 게이조는 이렇게 생각하며 서재로 올라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나세가 고개를 들고 게이조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게이조는 시선을 거두었다. 그때 나세가 체념한 듯이 방바닥을 두 손으로 짚었다. 용서해 주세요. 게이조는 말없이 나세를 내려다보았다. 그렇지만 결코 무라이시와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세는 고개를 심하게 흔들었다. 게이조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당신을 목덜미에 선명하던 그 키스 사국은 무엇이었소? 나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뭐요? 그 뿐이었어요. 그것뿐? 그건 또 무슨 소리지? 키스뿐이었어요. 무라이시가 도야의 요양소로 떠나게 되었다면서 인사하러 왔다가 갑자기 제 목에다 전 깜짝 놀라 그렇지만 무라이시는 곧 밖으로 나갔어요. 나세의 눈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게이조를 괴롭혀온 의혹이 간단히 씻길 리는 없었다. 나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처럼 오랫동안 괴로워했던가? 나세는 게이조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듯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전 범인의 딸을 길러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세의 무라이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루리코는 죽었소. 당신은 몸만 석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 그때 느닷없이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도루가 문턱에 딱 버티고 서 있었다. 도루는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게이조와 나세는 무심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도루? 나세가 묻자 도루는 증오의 찬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전 엄마가 그런... 그런 쓸개 빠진 인간인 줄 미처 몰랐어요. 나세에도 게이조도 얼굴이 일그러졌다. 듣고 있었어? 남의 말을 이었다는 것은 천해. 게이조는 애써 태연한 채 했다. 그냥 들렸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밖에까지 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루가 다시 나세에게 덧붙였다. 엄마는 불결해요. 그 따위 무라이 같은 인간과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도 전 싫어요. 도루, 엄마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쓸개 빠진 인간은 엄마가 아니에요. 닥치지 못해? 게이조는 벌떡 일어나 도루의 뺨을 후리쳤다. 도루가 말했다. 어둠하자 죽어도 좋아요. 전 아버지나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훌륭하지 않아도 좋아요.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아버지도 잔인해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으면 헤어졌어야죠. 아버지는 비열해요. 몰래 요코를 데려다가 사나이답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야단치다가 지금은 엄마의 역성을 들고 있어요. 아니다. 어쨌든 앉자. 아버지도 엄마의 말을 듣기 전에는 오해한 것도 있다. 엄마는 불결한 게 아니야. 게이조는 어떻게 했었든지 지금의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었다. 낯에 있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런 건 이제 소용없어요. 어쨌든 요코가 범인의 자식이라는 건 절대로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도루는 안저려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 후 도루는 어디에서나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점점 말수가 적어지던 도루였다. 언제부턴가 도루는 요코를 보기가 겸연적었다. 무엇 때문인지 도루 자신도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요코를 여동생으로 귀여워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다운 귀여움이 아니라 좀 더 은밀한 귀여움으로 변해 있었다. 목욕을 하고 나온 요코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한 까닭은 도루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도루는 일련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껏 도루는 자기 집안을 자랑스러워했다. 병원장인 다정한 아버지, 아름답고 친절한 엄마, 명랑하고 영리한 여동생, 그리고 학생회장인 도루 자신, 부러울 것 없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속을 알고 보니 비열하고 질투심 강한 아버지이고 보증한 엄마이며 살인범인 딸인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에 도루는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도루는 하루아침에 우울한 아이로 변했다. 게이조와 나스에는 그런 도루가 염려스러웠으나 별 도리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게이조가 타이러고자 해도 도루는 공부를 핑계삼아 방에 들어박혀 잘 나오지 않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도루를 섣불리 자극했다가 집을 뛰쳐나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어 게이조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도루의 일 때문에 의논할 게 있다는 편지가 왔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스가 도루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 줄곧 1, 2등을 다투더니 3학기에는 모든 학과의 시험지를 전부 백지로 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도루를 불러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시험 답안을 쓰든 말든 저의 실력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추가 시험을 치르도록 해 금년 졸업생 대표는 쓰지구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자 도루는 대표 따윈 시시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5등생이었대요. 하고 내뱉듯이 말하고는 씁쓸하게 웃었다는 것이다. 뭐 짐작하는 데라도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돌로서도 별로 이렇다 할 이유를 알 수 없군요. 그럴 테지요. 그대 같은 가슴에 별다른 사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나세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이조는 도루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책이 서질 않았다. 도루가 받은 상처의 깊이를 알게 된 지금에 와서는 책망할 수도 없고 사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집안은 날로 암울해졌다. 도루는 고교 입시에 백시 다반을 내물어서 게이조와 나세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고교 입시에 떨어진 후로 도루는 오히려 명랑해졌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요코에게만이라도 마음의 사과를 하고 싶었다. 게이조와 나세가 낙심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도루의 마음도 차츰 누그러졌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것으로 일단 벌을 받은 셈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부터 도루는 놀러 다닐 때 요코를 자주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전에는 별로 다니지 않던 다스코의 집에도 얼굴을 나타냈다. 도루 때문에라도 노력은 했지만 요코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나세의 로스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요코가 루리코를 죽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코의 아버지가 루리코를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나세는 요코를 미워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꼭 요코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것이다. 나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해가 바뀌어 도루는 국립 아사이가와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세에게도 태도가 부드러워지더니 어머니 나래는 브로치를 선물하기도 하고 어쩌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라대기도 했다. 나세는 자기보다 키가 큰 도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이어 의사가 되겠어요. 과학자가 되겠다던 도루가 이렇게 변해 호카이도 대학에 입학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요코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3월의 일이었다. 다녀왔어요? 요코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나세와 키가 비슷할 만큼 자란 요코는 넘실거리는 머릿결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앞머리를 자른 요코의 칠같은 머리칼은 그녀의 얼굴을 흰 꽃송이처럼 청소하고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했다. 엄마 졸업식이 20일이에요. 어머 벌써? 그런데 올 졸업식에는 여자가 답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잘 됐구나. 나세는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마음은 편안하지 못했다. 세일러복 차림의 요코가 복도로 사라지자 나세는 입술에 깨물었다. 요코가 답사를 하다니 나세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의 도루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루도 졸업생 대표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학기말 시험에 백지를 내어 대표는커녕 고등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루리코를 죽인 범인의 딸이 요코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어. 그녀의 생각으로는 요코가 답사를 한다는 것이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들이 사이시의 딸에게 패배한 것 같다. 원통하기 짝이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나세는 기쁜듯이 게이조에게 말했다. 여보, 요코가 졸업식에서 답사를 읽는데요. 오, 그래? 하긴 요코로서는 당연한 일이지. 게이조는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했다. 가야가사키에 있는 도루에게도 알려줘야지. 대학생활 1년을 마친 도루는 가야가사키의 외할아버지 댁에 놀라가 있었다. 그럼요, 도루도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세는 게이조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 게이조는 식사를 마치고 요코에게 물었다. 요코는 답사를 어떻게 하니? 글쎄요, 별로 마음에 남는 답사를 보기가 힘들어요. 요코는 무슨 말을 할 거지? 게이조는 요코에게 친근한 말투로 대했다. 루리코가 죽은 지 언 1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요코에 대한 게이조의 태도 변화에도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함이 있었으니 요코를 미워하기에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잠시 위를 쳐다보고 웃을 때의 윤기나는 흰 목둘미를 보기만 해도 게이조는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있었다. 한 칸 반의 좁은 세면장에서 어머, 흰머리예요, 아빠! 하고 말하며 흰머리를 뽑아주는 요코의 풍만한 가슴에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게이조는 껴안고 싶은 유혹을 잡느라고 곤혹스러웠다. 글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중학 시절에는 너무 많은 날이 시험의 연속이어서 참으로 싱겁다구요. 요코는 게이조를 바라보며 쌩긋 웃었다. 나스에도 함께 웃었다. 그러나 나스에는 웃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요코가 답사를 읽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굽례했다. 옳지! 결국 나스에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다. 도루가 없었기 때문에 나스에는 대담해졌던 것이다. 도루가 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었고 요코의 졸업식 날 아침이 되었다. 요코는 밤새 정성껏 답사를 쓴 노트를 보랏빛 보사기에 소중히 싸들고 집을 나섰다. 곧 뒤따라 갈 테니까 잘 읽도록 해. 봄눈이 탐스럽게 내리는 하늘 아래서 요코는 뒤를 돌아보며 한 손을 높이 쳐들었다. 검은 오버가 약간 짧은 듯이 보였다. 나스에도 손을 흔들었다. 누가 보아도 정답고 아름다운 모녀간의 모습이었다. 제 아무리 요코라 하더라도 오늘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나스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나스에는 하늘색 무늬가 그려진 연한 크림색 윗돌이에 금빛 비단으로 만든 흐리띠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대니 눈 언저리와 입 가장자리에도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잔주름이 생긴 것이 보였다. 누가 보더라도 서른두세 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남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소리도 마흔을 넘긴 나스에로서는 흐뭇하게 들리지만은 않았다. 나스에는 거울을 들여다볼 적마다 요코의 슬음과 아름다움이 떠올랐다. 그녀는 열여섯 살의 요코에 마흔 두 살인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우스꽝스러움을 알지 못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하고 가끔 거울에게 묻건 그건 당신이에요 하는 대답에 만족하던 백설공주의 계모가 나중에는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백설공주예요 라고 대답하는 거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억울함을 나스에는 절실히 느꼈다. 요코와 함께 거리를 건너라면 2, 3년 전까지는 나스에게 쏠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은 요코에게로만 쏠리고 있었다. 싱싱하고 표정이 풍부한 어딘가 타오르는 듯한 요코의 눈길은 대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오늘은 새하물이 나세라 할지라도 자기의 용모보다 얼마 후 일어날 일이 마음에 걸려 거울 앞을 일찍 떠났다. 나세가 학교에 도착하니 졸업식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내빈 축사가 줄을 이었지만 나세는 건성으로 들었다. 얼마 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게 되자 그녀는 요코를 찾기 위해 식장을 둘러보았다. 내빈석과 학부영석이 양쪽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의자가 학생들보다 약간 높았다. 요코는 앞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요코의 모습을 보자 나세는 숨이 가쁠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요코는 내가 한 짓이라는 걸 알지 못할 거야. 어느새 축사의 낭독도 끝나가고 있었다. 답사 제13회 졸업생 대표 쓰지구찌 요코 깡마른 체구의 교감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네 맑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요코가 소용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나세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숨이 가쁠 정도였다. 요코는 내빈석을 향해 정중하게 절활하고 나서 교사석에도 절활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서한 답사를 폈다. 잠시 내빈석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장례는 이내 소용해졌다. 누군가의 잦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요코는 펼친 답사를 손에 쥔 채 한마디도 읽지 않고 있었다. 나세는 요코를 바라보고 있자니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요코는 천천히 답사를 다시 접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세 뒤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어 교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례는 더욱 크게 수렁거렸다. 답사는 졸업식의 하이라이터였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답사를 그냥 접는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요코는 다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요코는 술렁거리는 사람들을 아랑곳했다. 닿지 않고 침착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다. 물론 예정된 행동은 아니었다. 당황하여 뛰어가려던 교감은 주위의 교사들이 말리는 바람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단상에 올라선 요코를 보자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요코를 바라보았다. 요코는 다시 정중하게 절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선 것은 매우 외람되지만 졸업생 일동을 대표하여 한마디 답사를 드리고자 했어입니다. 맑은 목소리였다. 나세의 이마에 진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실은 지금 답사를 읽으려고 했으나 뜻밖에도 백지였습니다. 요코는 종이를 높이 덜어보였다. 사람들은 다시 술랑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불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빈 여러분, 선생님, 제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광스런 새 출발을 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 저의 부주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며칠 밤을 걸려 쓴 답사가 백지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놀랐습니다. 장래는 긴장된 시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원의 이와 같이 인생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수없이 많다는 가르침을 전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코의 말에 나스에는 입술을 깨물었다. 요코는 말을 계속했다.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돌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획에 없는 행동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곧 당황해하거나 뒤통수를 긁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구름이 끼어 있을 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중한 것을 배우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과 취직하는 사람의 구별은 있지만 한걸음 어른의 세계로 가까이 다가선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외람되겠지만 저는 어른들 중에도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처럼 고약한 어른에게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끝도가 없다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기를 바라는 사람 앞에서 울면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건강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들 졸업생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오늘 축사를 해주신 분들,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답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수도 없이 쓸데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제13회 졸업생 1등을 대표한 답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요코는 정중히 졸업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낮에는 현기증을 느꼈다. 박수를 받고 있는 요코가 미웠다. 침착하게 맑은 목소리로 답사를 한 요코는 무척 장해 보였다. 답사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와 학부형과 학생들 모두 요코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장내에는 감동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서는 요코는 마음이 착잡했다. 직감적으로 요코는 그것이 나세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친구 중에서 누가 바꿔치기를 했을 리는 없었다. 요코는 학교에 와서 한 번도 답사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다. 오르러 볼수록 더욱 정귀한 소송의 높으신 안의 노래 소리에는 흐느끼는 목소리가 섞여 들리기도 했다. 재학생 중에서도 소리 내어 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요코는 노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단순한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어머니라면 결코 그런 짓은 하지 못해. 요코는 뼈스린 외로움에 휩싸였다. 한편 나세는 사은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곧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은회에서도 사람들이 요코를 칭찬해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중에도 나세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요코에게 우롱당한 기분이었다. 난처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코는 충분히 연습한 배우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소임을 마치지 않았던가. 요코가 돌아오면 썩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나세는 비참하게 일할 데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지쳐 거울 앞에 주저앉았다. 지친 얼굴이 갑자기 무척 늙어 보여 나세는 더욱 불쾌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죽은 루리코의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 무척 화가 났다. 그러나 나세는 이때 요코가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요코는 집 앞까지 왔으나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요코는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봄볕에 녹은 눈이 발을 적셨다. 요코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걸터 앉았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어두운 아이라고 하더라도 답사를 읽는 것을 들으면 기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요코로서는 나세의 생각을 알 덕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 엄마가 한 짓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어.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 문덕이 요코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세가 자기 목을 조르던 일을 생각해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자식일까? 혹시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닐까? 요코는 자기의 친부모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운 사람일까? 온갖 생각에 빠졌다. 혹시 나는 아빠 애인의 자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질색이야. 나무 부인을 괴롭히는 엄마가 내 친엄마라면 없는 것만 못해. 요코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히 난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의 딸인 거야. 어떤 사정에 의해 엄마가 길렀을지도 몰라. 무슨 이유든지 없지 않고는 오늘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가엾은 애야. 엄마도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럴만한 사정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원망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남을 나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요코의 타고난 천성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비뚤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만한 일로 사람을 원망하여 내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요코는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치시마 낙엽송 요코는 고등학교 1학년, 도로는 대학 2학년이 되었다. 도로가 사포로로 떠나고부터 집안 공기는 여전히 엄침했다. 낯새는 틈만 나면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복도도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반들반들 닦았으나 왠지 살기에는 거북했다. 어쩌다 게이조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서 낯새와 요코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면 낯새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식탁에는 날마다 풀을 먹인 흰 식탁부가 바뀌어 덮였고 그 위에는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럴 때면 요코는 낯새와 마주앉아 저녁을 먹으며 애써 화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낯새는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엄마가 왜 이러실까? 내가 싫어서일 거야. 요코 역시 낯새와 둘이 식사를 할 때는 별다르게 할 말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나는 밝게 살 거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엄마의 감정에 의해 침울해질 필요는 없어. 이 무렵 요코는 일주일에 한 번쯤 다스코의 집을 찾았다. 다스코의 집은 요코가 어렸을 때와 조금 더 다름없이 어딘가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다스코 역시 유달리 다중스럽게 대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다스코 아주마는 춤으로 몸을 다듬어서 온 몸으로 표현하게 되었나 봐.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몸 전체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인지도 몰라. 요코는 미묘하게 변화해가는 다스코의 얼굴이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았다. 춤을 추는 동안은 말을 쉬기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이 엄격해져 다스코의 주위에는 싸늘하다고 할 정도의 분위기가 감도는 경우가 있었다. 그날도 요코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스코의 집에 들렀다. 몇 해 전부터 이 집에 터나드는 구로에는 요코의 고등학교 미술교사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요코가 보기에는 상당한 연배로 생각되지만 제 서런도 안 된 독신이었다. 그 구로에가 요코에게 물었다. 가을 전람회 작품에 요코를 모델로 삼고 싶어 어때 모델로 서주지 않겠니? 모델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편이 더 흥미있겠다고 요코는 생각했다. 구로에는 열심히였다. 예전부터 요코가 모델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은건히 팔았던 모양이었다. 이 사실을 다스코에게서 전화로 들은 나스에는 그날 밤 이것을 게이조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보탰다. 구로에 선생 아직 미혼이지요? 여자애를 혼자 보낼 순 없어요. 그러자 게이조가 더욱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렇지만 구로에 선생은 성격이 소탈하고 침착한 분이에요. 요코의 고등학교 선생인데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지 않아요? 하고 갑자기 요코가 모델이 되는 것을 찬성했다. 절대로 안 돼. 요코는 아직 어린 학생이요. 고등학교 선생이라고는 하지만 저번에도 언젠가 선생이 제사에게 임신을 하게 한 사건이 있지 않았소? 게이조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렇지만 구로에 선생 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텔리에도 거실 옆에 있대요. 그렇다고 어설벗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걱정할 거 없다고 다스코도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요코가 그 선생을 위해 굳이 모델이 되어줄 이유는 없지 않소? 게이조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득 낮에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싸늘하게 웃었다. 어머, 당신 설마 질도 하는 건 아니겠죠? 게이조는 태연하게 웃었으나 내심으로는 뜨끔했다. 작년 여름의 일이었다. 토요일 오후 게이조가 다른 때보다 일찍 귀가해보니 집안이 아주 고요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상하게 여기며 거실에 발을 들여놓은 게이조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 오뚱 멈췄었다. 휴미자 차림의 요코가 데크 체어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다리를 꼬고 있었기 때문에 통통한 허벅지가 게이조의 시선에 걸렸다. 가녀린 발목과 미끈한 종아리 위의 통통한 넓적 다리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게이조는 그 허벅지에서 시선을 떼려고 했으나 한동안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살결에 직접 닿은 것처럼 심상치 않은 전율이 온 몸에 퍼져 황급히 서재로 올라와 버렸다. 그 후부터 문득문득 그때의 요코모습이 생각나 게이조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또 언젠가는 꿈속에서 끌어안은 나세의 몸이 점점 가늘어졌다. 깜짝 놀라 나세 나세 하고 불렀더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다행이다 싶어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나세가 아닌 요코였다. 모델이 되는 것은 요코 자신도 별로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었고 또 게이조가 한사코 반대하여 그만두기로 했다. 나세는 요코를 모델로 삼으려고 한 일 때문에 요코의 미모가 다스코의 응접실에서 이따금 화재가 되는 것을 상상하면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코가 다스코의 집에 가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나서 나세가 말했다. 다스코의 집에 모이는 사람은 거의 남자들 뿐이라지. 너도 이제 남자들의 눈에 띌 나이야. 엄마 친구 중에는 내 나이에 벌써 결혼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가지 않는 것이 옳아. 하지만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들이 싫어. 나머지 빈지 자기 집인지 분별을 피구는 사람들이잖아. 더구나 구로의 선생님만 보더라도 한쪽이 찌그리진 계단을 아무렇게나 질질 끌고 언제나 스웨트 차림이 아니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요코는 다스코의 집을 찾아가는 발길이 뜸해졌다. 다스코를 만나지 않을 때면 요코는 종종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다스코 곁에 있으면 요코의 가슴 속에 가득 차있는 슬픈 감정이 차츰 사라진다는 것을 나스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코는 때때로 쓸쓸했다. 대체 어떤 사정으로 내 친부모는 나를 남의 손에 넘겨버렸을까? 친부모에게서조차 나는 소중한 존재가 못되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이 세상에는 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스에겐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요코는 게이조를 자상하다고 여겼지만 적극적인 아버지다운 애성은 느낄 수 없었다. 단둘이 있을 때 게이존에겐 뭔가 어색한 표정이 나타나곤 한다. 사뽀로에 간 도루도 일요일마다 집에 왔으나 그도 단둘이 있게 되면 게이조보다 더 숨막힐 듯한 이상한 침묵을 지켰다. 때때로 도루의 뜨거운 시선에 부딪히면 요코가 허물없이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오빠다운 분위기가 사라졌다. 오빠에게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 그런데 요코는 그것이 별로 기쁘지 않았다. 도루의 눈에서 연정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날이면 요코는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름 방학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사뽀로의 도로로부터 나스에게 엽서가 왔다. 며칠 후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기다라군을 일주일쯤 집에 묵게 해주세요. 그는 화학을 전공하는데 저보다는 한 살 위예요. 그동안 신사를 많이 줬으니 반갑게 맞아주세요. 나스에는 그 엽서를 요코에게 보여주며 난처한 듯이 말했다. 도루는 여기 사정도 못지않고 제멋대로야. 나스에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다. 이를테면 군손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기다라에 대해서는 가끔 도루가 말했기 때문에 요코도 조금은 알고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고 검도가 3단인가 된다고 했다. 어디선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다. 곤란해하는 나스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기다라라는 학생에게도 이 집은 별로 마음 편히 있을 것이 못될 것이라 생각하니 요코는 도루에 대해서도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무더운 일요일이었다. 요코는 오후에 숲속의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폭풍의 언덕을 읽고 있었다. 숲속은 서늘했다. 이야기의 주인공 히드 클리프가 버려진 자식이라는 것이 요코의 감정을 자극했다. 히드 클리프의 어두운 정렬이 자기에게 그대로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요코는 숨을 죽이고 읽어내려갔다. 부모로부터 부림받은 주인공이 남매처럼 자란 케드린을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남의 아내가 된 후에도 못 잊고 그리워하다가 죽은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 그 환영을 안고 죽어가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요코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히드 클리프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구나. 부모에게 있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못되었다는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처럼 집착하게 만드는 모양이야. 책을 읽으면서 요코는 자기도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었다. 때때로 낚시들을 어깨에 맨 아이들이 작은 양동이를 들고 숲속의 재방위로 지나갔다. 그러나 요코는 소설에 빠져있어 알아차리지 못했다. 더구나 골똘히 사색에 잠긴 요코는 그런 자기의 옆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나무가 무성한 오솔길에 서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예 없었다. 기가 막히구나. 히드 클리프에겐 마루도 길바닥의 돌도 지나가는 구름도 모든 나무도 다 캐드린의 얼굴로 보았구나. 요코는 히드 클리프가 부러웠다. 죽은 연인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히드 클리프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를 가진 인간이었다고 요코는 생각했다. 그러나 캐드린에게 있어서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어. 요코는 책에서 눈을 떼고 얼굴을 든 채 생각에 잠겼다. 사랑을 한다면 나도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때 요코의 발치로 다람쥐 한 마리가 재빨리 지나갔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을 때 요코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청년이 이제껏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코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불켰다. 자기가 방금 생각하고 있던 것을 들켜버린 느낌이었다. 청년은 멋쩍은 듯이 빈 것 웃었다. 알맞은 키에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청년이었다. 짙은 눈썹이 산뜻한 느낌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청년은 요코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요코도 밝게 인사했다. 책을 읽던 흥분으로 요코의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저 기다하라라고 합니다. 어머나 오빠 친구분이시군요. 저는 여동생인 요코예요. 요코는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 들었어요. 쓰지구치가 늘 자랑하더군요. 기다라는 희주구꾸나서 말을 이었다. 나는 원래 숲을 좋아해요. 이렇게 소나무와 소나무가 이어진 숲은 보기 드물지요. 지금에야 이 팻말들을 보고 나무의 이름을 알았어요. 붐비나무, 스트롭스 소나무, 캐나다 가문비, 독일 가문비. 이 호리호리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소나무는 뭐라고 하죠? 기다하라와 요코는 숲에서 나와 제방 위로 올라갔다. 제방 위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 이 연약하고 보드런 느낌을 주는 소나무 말이에요. 이건 치심한 악엽송이에요. 네, 치심한 악엽송이요? 기다하라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기다하라는 제방을 내려가 치심한 악엽송의 그루트기에 손을 얹었다. 요코는 놀란 눈으로 제방 위에서 기다하라를 내려다보았다. 밝았던 기다하라의 표정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요코는 제방을 내려가 기다하라의 곁으로 다가갔다. 왜 그러시죠? 나는 말입니다. 치심하에서 태어나 4살 때 육지로 건너왔어요. 그곳에는 어머니가 잠들어 계시지요. 그래서 나는 해마다 샤리다케에 올라가 멀리 치심하를 바라보지요. 그렇지만 흐린 날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열흘 동안이나 날마다 샤리다케에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요코는 가슴이 뭉클했다. 지금은 찾아갈 수 없는 고향 치심하를 해마다 산에 올라가 바라보는 기다하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잠들어 계세요 하는 말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요코로스는 기다하라가 갑자기 친숙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 폭풍의 언덕이군요. 나도 읽었어요. 두 사람은 숲속 오솔길로 걸음을 옮겼다. 축축하고 푹신한 길이었다. 풀이 오거지고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둑한 검했다. 꽤 어둡군요. 이처럼 나무가 울창한 곳에 살고 있으니 정말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요코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게이조와 나스에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졸업식에서 답사가 백지로 변해했을 때도 슬프기는 했으나 불행하다고 절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금 행복하겠어요라는 말을 들으니 자기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되었다. 쓰지구치는 말이에요. 언제나 동생을 자랑했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든지 대표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와야겠다고 법석을 떨 정도였으니까요. 어머, 오빠는 직구죠. 나에게도 여동생이 한 명 있지요. 그래서 나는 쓰지구치가 아무리 동생 자랑을 해도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기다라는 말하다 말고 조금 겸연쩍은 얼굴을 했다. 팔짱을 낀 기다라의 두 팔이 뇌약볕에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자코 걸었다. 어머니가 참 아름다우시더군요. 기다라가 불쑥 말을 꺼냈다. 고마워요. 참 쓰지구치가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숲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잠시 산책하고 오겠다는 말만 하고 나온 지 한 시간 동안이나 여기저기 쏟아내었으니까요. 제 방에 다시 올라서자 도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호! 기다라가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도루가 뛰어왔다. 아, 요코도 같이 있었군. 도루는 미소를 지었다. 소개를 안 받았어도 첫눈에 요코 씨인 줄 알았어. 기다라의 말에 도루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잠시 서치는 것을 기다라와 요코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낮에는 기다라를 보자 다정스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와요. 숲은 어때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나무숲이 잘 가꿔져 있어 신기하더군요. 기다라가 약간 어류광 섞인 어조로 대답하는 것을 요코는 놓치지 않고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면 이 다음엔 호두나무숲이나 물풀의 나무숲도 안내해 줄게요. 나세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어머니께서요? 그러시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쩌죠?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머니라고 여기고 응석을 부려도 상관없어요. 나세는 정답게 말하고 부엌에 가서 찬 우유를 가지고 왔다. 이튿날 기다라를 위해 천을 떠온 나세는 서둘러 하루 동안의 옷을 만들어냈다.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도루의 요기가 있는데도 일부러 새 천을 떠다가 옷을 만들어준 것을 요코는 이상하게 여겼다. 기다라가 온 지 2, 3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요코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돌아와 보니 기다라가 나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고 도루는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기다라는 요코를 보자 겸연쩍은 듯 웃어보였으나 어깨를 주무르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나세는 요코를 흘끗 쳐다보고 나서 기다라에게 아 시원해 이젠 됐어요 하며 어깨에 놓인 그의 손에 자기 손을 포개었다. 솜씨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기다라는 곧 도로 옆으로 가서 앉았다. 요코씨 꽤 늦으셨군요. 기다라가 요코에게 말을 붙였다. 요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린 경험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줍시다 라는 노래를 들으면 어렸을 적엔 눈물을 찔끔 그리곤 했어요. 오늘은 덕분에 효도하는 흉내라도 내게 되어 참 기뻐군요. 기다라는 정말로 기쁜 얼굴이었다. 나세와 요코가 서로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까지 잠들어 있던 도로가 한마디 하며 돌아 누웠다. 거참 잘 됐군. 이제 그만 일어나. 기다라가 말하자 도로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다. 기다라씨 숲에 가볼까요? 어깨를 주물러 준 보답으로 호두나무 숲을 보여줄게요. 나세가 말했다. 요코에겐 나세의 입술이 여느 때보다 더욱 붉어 보였다. 멋스럽게 만든 옷을 걸친 기다라와 꼰색 드레스 차림의 나세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로와 요코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요코, 엉? 내일 기다라와 셋이서 손꼬여라도 다녀올까? 엉? 엄마는 어떡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시잖니. 난 안 갈 거야. 안 가다니? 왜? 왜라니? 가고 싶지 않아. 기다라가 싫어, 요코? 도로는 요코가 싫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그는 요코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된 후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차차 그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 요코는 쓰지구찌가에서는 아무래도 살기 힘들 거야. 만일 나와 결혼한 후에 자기의 출생을 알게 되면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동정을 받아왔다고 오해할 테지? 자기 아버지가 남편의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는 진실로 요코를 사랑하고 있었다. 호적상의 문제는 가성 부분에 제기하여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년 시절부터 요코와 결혼하고 싶어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철이 덜어감에 따라 요코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요코는 나하고만은 결혼할 수 없는 몸이야. 도로는 이 사실을 자신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했다. 기다라와는 같은 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도로는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머리가 좋고 성격도 밝고 깨끗했다. 내가 요코와 결혼할 수 없다면 기다라에게 맡기자. 도로는 청년다운 조급한 마음에서 기다라를 아사이가와로 초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다라와 요코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정의 일을 따라주지 않고 있었다. 요코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나는 평생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겠어. 오직 요코가 행복하길 빌며 살아야지. 도로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결심을 들려주며 다짐하였다. 기다라가 싫어? 이렇게 요코에게 물으면서도 도로는 마음이 착잡했다. 싫지는 않아 싫어할 정도로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걸. 그렇다면 함께 가도 좋잖아. 그렇지만 기다라씨와 교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 오빠. 도로는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요코를 바라보았다. 숲속에서 기다라와 나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을 먹고 난 요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요코는 기다라가 지금 어느 방에 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라씨가 내일 돌아가는구나. 요코는 깨끗이 닦은 그릇을 속구리에 담고 그 위에 수돗물을 끼얹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실까요? 기다라가 부엌에 들었으며 말했다. 네. 요코는 물컵을 내밀었다. 기다라의 손이 요코의 손가락을 스쳤다. 요코는 움찔했다. 이상한 느낌이 온몸을 스쳐갔다. 기다라는 컵을 손에 들고 말없이 요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코는 무엇이 생각난 듯 등을 돌리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마른 행주로 힘을 주어 그릇을 문질렀다. 이었고 그릇을 다 닦았다. 기다라는 아직도 요코의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요코는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기다라는 여전히 컵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요코는 다시 등을 돌려 방금 사용한 행주를 소독용 냄비에 넣고 가스불에 올려놓았다. 요코씨! 기다라가 불렀다. 요코는 말없이 가스의 파란 불꽃을 바라보았다. 요코씨! 함께 강가에 나가지 않겠어요? 등 뒤에서 물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스에가 부엌으로 들었었다. 기다라씨, 삼부하지 않겠어요? 나스에가 물었다. 기다라는 요코를 돌아보았다. 기다라가 내려놓은 컵을 닦던 요코는 두 사람의 옆을 지나 재빨리 자기 방으로 갔다. 정말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시시한 인간인지 몰라. 좀 더 솔직해야 하는데. 요코는 방에 돌아와서 곧 후회했다. 요코는 바보. 좀 더 생각한 대로 행동해야 하는 거야. 요코는 다시 부엌으로 갔으나 기다라와 나스의 모습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행주를 삶는 냄비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요코는 기다라가 마셨던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그날 도루와 요코는 기다라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다카스나 다이에서 할 예정이었다. 세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나스에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텐데요. 아버지는 오늘 밤도 9시가 넘어야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모두 기다라시아의 송별회를 하도록 하자. 다카스나 다이는 쓰지구찌가의 맞은편 강 건너 상기숙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레스트하우스의 타워가 있었다. 레스트하우스 앞에서 차가 멈추자 기다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았다. 훌륭한 전망이야. 아사이가와의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저녁 햇살 속에 빛나는 어유키산의 연이은 봉우리들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좋은 곳이지요? 나세가 기다라 쪽으로 바싹 붙어서며 말했다. 저 숲이 집 옆의 시범님이군요. 기다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며 나세는 센긋 웃어보였다. 레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양고기 구이를 시켜 먹을 무렵에 아사이가와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세도 이날 밤에는 맥주를 마셨다. 그녀는 기다라에게 고기를 구워 권하기도 하고 맥주를 따라주기도 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기다라에게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아 좀 샘이 나요. 도루는 약간 취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도루도 아까부터 요코에게 주스를 따라주기도 하고 야채나 고기를 구워주기도 했다. 나는 스지구치처럼 여동생을 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나도 여동생을 무척 귀여워하지만 스지구치만큼은 당할 수가 없어. 남멸하기보다는 연인 같아요. 기다라는 나세를 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나세는 굳은 표정이 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코는 고기 덩어리에서 스며나와 흘러내리는 기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기름이 떨어져 때때로 숯불이 약해지며 피지직 소리를 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도루는 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하러 가고 낮에도 볼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떴다. 요코는 고개를 덜었다. 별이 하늘 가득 반짝이고 있었다. 요코는 별이 이렇게 많았던가 하고 새삼스레 놀랐다. 언제나 숲 옆에서 별들을 무심히 보아왔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것이다. 요코는 이것을 알아차리자 새삼스럽게 쓸쓸해졌다. 하늘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니 아직은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절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절반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고 생각했다. 요코씨 갑자기 외치는 듯한 기다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코는 기다라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 머뭇거리는 기다라의 눈이 요코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편지에도 괜찮겠어요?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게이조는 이번 일주일 동안 늦게까지 일을 해 약간 지쳐있었다. 걱정이 되는 환자가 있으면 게이조는 당직 의사에게 떠맡기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 좀 더 많은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곤 했다. 그도 이런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은 책임감이 강한 것과는 달리 소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결단이라도 내리듯 다수시 청각에 병원을 나섰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어물거리다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오랜만에 밝은 거리를 느긋하게 걸었다. 게이조는 기다라를 생각하며 걷고 있었다. 기다라가 온 후로는 집안의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기다라가 온 무렵부터 게이조는 병원일에 쫓겨야 했다. 그래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오늘은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여코를 위해 초콜릿을 사려고 했다. 가게 두 집이 나란히 있었다. 게이조는 조금 빈약해 보이는 조그만 가게 안으로 돌아갔다. 그 가게는 포장지도 초라하고 포장 솜씨도 어수록했다. 그러나 백연짜리 초콜릿을 다섯 개 사자 가게 여주인은 애추러울 정도로 고마워했다. 게이조는 자기의 사소한 쇼핑이 그 가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 좋은 일을 했다는 기분도 들었다. 가게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광 속에 걸려있는 열쇠로 겨우 열고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기다라시아의 송별회를 다카스나다에의 레스터하우스에서 하기로 했어요. 마음 내키면 그리로 오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줄곧 늦게 왔다고 해서 오늘도 늦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 하고 게이조는 생각했다. 게이조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냈다. 안주가 될 만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사온 초콜릿을 안주삼아 마시기 시작했다. 두 번째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스코였다. 게이조가 현관문을 열자 아니 어찌 된 일이세요? 지금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선생님 얼굴색이 부인에게 버림받은 남자 같아 보이니 말이에요. 하고 다스코는 거침없이 말했다. 허우 그래요? 요코도 집에 없어요? 모두 도로 친구의 송별회인가 뭔가 해서 나갔나 봐요. 역시 그랬군요. 이 다스코가 말상대가 되어드릴 테니 이제 그만 힘내세요. 다스코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맥주와 컵과 치즈, 땅콩 등을 가지고 왔다. 건강우량아는 요새 통 얼굴을 볼 수 없군요. 어쩐 일이죠? 건강우량이요? 아, 요코 말인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애는 건강하고 발육도 좋아요. 잘 있지요. 잘 있다니 됐지만 웬일인지 우리 집에는 발을 뚝 끊어버렸어 말이에요. 그래요? 웬일일까요? 고등학생이 되자 갑자기 어른스러워졌나 봐요. 요코는 대학에 보내지 않을 작정이세요? 대학에요? 게이소는 요코의 진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둔 것이 없었고, 고등학교를 마치면 곧 결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게이소에게 두려운 것은 역시 도루가 요코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요코 성적이 좋다지요? 우리 집의 사수 드나드는 누마다라는 사회 선생이 있어요. 요코가 다니는 학교 선생이지요. 2학기부터 취직반과 진학반으로 나누기 위해 조사를 해보았더니 요코는 취직반을 희망하더래요. 취직반을요? 게이소는 취직을 시킬 생각은 없었다. 누마다시가 안타까워하더군요. 사회 시간에 요코가 제법 예리한 질문을 던진대요. 누마다시는 꼭 대학에 보냈으면 하더군요. 게이소는 참사코 듣고 있었다. 하루속히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화내지 마세요. 저도 요코를 대학에 보냈으면 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결혼시켜야 할 테니까 이제는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내놓기가 아깝겠지만 말이에요. 뜻밖의 말에 게이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역시 무리한 요구였나 보군요. 그렇게 좋은 아이를 달라는 쪽이 염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제게 있는 재산이래야 별 볼일 없지만 그 애라면 모두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게 해서 마냥 뻗어가게 했으면 싶어요. 게이소는 마음이 소금 움직였다. 집에 계속 두기보다는 다스코에게 보내는 편이 요코에게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스코는 얼마 후 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 게이소는 어쩐지 오늘 밤에는 나세와 마주치기가 싫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요코를 아예 다스코에게 맡겨 되도록 도루와 멀리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기회가 되면 나세와 언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피로 탓인지 게이소는 어느새 깊이 잠들어버렸다. 문득 도루와 기다하라의 웃음소리에 잠이 껴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전이었다. 이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나세가 들어왔다. 게이소가 눈을 감은 채 잠자코 있자 나세는 잠시 방을 들여다보고는 곧 거실로 나가버렸다. 간간히 나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게이소는 화가 치밀었다. 겸연적게 웃는 기다하라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어쩐지 나세가 기다라 옆에 바싹 다가앉아 있을 것 같았다. 이었고 복도에서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뒤이어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게이소는 온몸의 신경이 귀로 쏠렸다. 정말 편지할게요. 살자요 요코씨. 기다라의 조용한 목소리였다. 기다라는 곧 2층으로 올라갔다. 기다라와 요코로군. 게이소는 도루의 얼굴을 떠올렸다. 빈점 제7회 기다라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도루는 자기 방에 올라가 카로사의 아름다운 유혹의 시절을 번역하고 있었다. 도루는 중학교 시절부터 게이소의 도움을 받아 독일어를 공부했다. 번역을 하다 피로해진 도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도루가 어렸을 때 이 근처는 넓은 감자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님 근처까지 빨강파랑 초록색 지붕의 집들이 가득 들어앉아 있었다. 그래도 아직 옥수수밭이나 감자밭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창아래를 내려다보니 뜻밖에도 요코가 뜰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남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요코의 모습을 바라보니 도루는 어쩐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요코는 흰 블라우스 밑에 검은색 짧은 펜처를 입고 있었다. 도루는 요코의 모습을 보며 몇 년 후에 자기 아내의 자리에서 지금과 똑같이 풀을 뽑고 있을 요코를 상상해 보았다. 의사인 자기가 일요일의 한때를 아내인 요코가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며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포기해야지 우리 둘은 진짜 남매로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 도루는 요코가 이미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요코의 모습에선 조금 더 그런 낌새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기다하라에게도 요코의 출생을 말해서는 안 돼. 기다하라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요코를 부탁하려고 마음먹었던 도루였다. 도루는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자 몸이 부르러 떨렸다. 도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풀을 뽑고 있는 요코가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다. 요코를 부르려는 순간 우체부의 빨간 자전거가 멈춰섰다. 요코가 손에 묻은 흙을 털고 편지를 받았다. 우체부가 돌아가자 요코는 그 중에서 한 통의 편지 봉투를 떠났다. 그러다니 무슨 생각인가 하고는 펜처의 커다란 앞주머니에 그것을 집어넣고 숲 쪽으로 걸어갔다. 기다하라의 편지구나. 갑자기 도루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요코! 도루는 다급하게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소리쳤다. 왜? 편지 왔니? 미안. 오빠에게도 왔어. 요코는 이렇게 말한 뒤 곧 2층으로 뛰어올라왔다. 봉투를 뜯지 않은 것은 나세와 도루에게 띄운 기다하라의 편지였다. 기다하라가 요코에게도 편지를 보냈어? 요코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루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기다하라에게서 온 편지를 책상 위에 던져놓은 채 태연하게 번역하던 노트를 다시 피웠다. 요코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가 손을 씻었다. 손을 씻는 김에 얼굴도 씻고 옷도 회색 플레어 스커트로 갈아입었다. 손에 흙을 묻힌 채 기다하라의 편지를 읽으려고 했던 것이 조금 미안했다. 요코는 자기 방에 들어가 여느 때처럼 테크체어에 글타 앉았으나 곧 책상 앞의 흰 레이서를 떠서 씌운 방석에 똑바로 앉아 기다하라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아까 손으로 찢었던 봉투를 가위로 얌전히 잘랐다. 오른쪽으로 약간씩 비켜올려 쓴 딱딱한 글씨가 가득 차 있었다. 요코씨, 아드키 지도카 반도가 바라보이는 사리의 바닷가에 와있어요. 석돌이 뒹굴고 있는 곳이지요. 해마다 왔어도 석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금년에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아침 이 바닷가에 어떤 젊은 여자가 파도에 밀려왔지요.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파도가 그녀를 바닷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기절해 바닷가에 쓰러져 있던 그녀는 목숨을 건졌지요.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의미심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꼭 죽으려 했던 인간의 의지도 무엇인가 다른 의지에 의해 회방받았던 이 사실을 나는 엄숙하게 생각했지요. 단지 우연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존재의 의미가 거기 깃떡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보다 더 엄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요코씨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2년 7월 신을 가르치는 것일까 신을 가르치는 것일까 어린 요코역에 있어 신이라는 말은 막연한 것이었다. 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기다라의 편지를 읽고 커다란 존재의 의미라는 말에 공감을 느꼈다.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커다란 존재의 뜻일까? 요코는 누가 자기를 이 집에 맡겼는지 알고 싶었다. 기다라 씨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내 친아버지나 어머니의 뜻도 아니고 이 집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도 아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미 초월한 거대한 존재의 뜻이라고 보아야 할까? 요코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나스에가 들어왔다. 요코 기다라 씨에게서 편지가 왔다지? 네. 어디서 보낸 거니? 샤리에서요. 어머 엄마한테는 가다미에서야. 꽃의 화원은 꽃이 늦게 핀다고 쓰여 있지 않겠니? 나스에는 요코의 무릎 위에 놓인 기다라의 편지를 보았다. 그게 기다라 씨의 편지니? 네. 뭐라고 쓰여있던? 샤리의 바닷가에 어떤 여자가 파도에 밀려왔대요. 자살인가 보구나. 네. 그렇지만 목숨은 건졌대요. 어머 그래? 어디선 볼까? 요코는 삼자코 기다라의 편지를 나스에게 건네수 왔다. 나스에는 편지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뒤로 그 편지는 다시 요코의 손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강물 8월 말이 되자 도루가 친구의 자동차를 빌려 타고 왔다. 소원코에서 아이노의 불로리 축제가 열렸다. 그것을 보러 가자고 도루는 나스와 요코를 끌었다. 나스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도루가 학교로 돌아갈 때 함께 사포로까지 갈 심산이었다. 다시 기다라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스에는 쓸데없이 자주 집을 비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둘이서 다녀오느라 하루 사이에 돌아올 수 있겠지? 기왕에 소원코까지 가면 온천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지요. 그렇지 요코? 요코와 둘이서? 나스에는 불안한 듯이 물었다. 네. 둘이서요. 오빠 운전 자신 있어? 유서를 미리 써놓지 않아도 돼? 요코는 차에 올라타자 도루를 약올리듯이 말했다.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마 기다라에게라도 유언을 해놓는 것이 좋을걸? 아사이가와를 빠져나와 돈전병이 개척했다는 나가야마촌에 들어서자 푸른 논이 무척 신선하게 보였다. 오빠 제법인데? 요코는 초콜릿을 쪼개어 도루의 입에 넣어줬다. 사포로에서는 언제나 친구들의 차를 빌려 타니까 도루는 기분이 좋았다. 요코는 요즘 도루가 우울해 보이지 않고 오빠다워서 좋았다. 어머 강물이야. 무척 맑다. 이게 본래 이시가리 강의 모습일 거야. 넓은 강바닥에 여름 햇살이 파고들고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여 속까지 들여라 보였다. 그래, 우리들은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와의 썩은 냄새가 풍기는 시커먼 강이 바로 이시가리 강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잖아. 옛날에는 이 이시가리 강에 연어가 줄지어 헤엄쳐 올라왔대. 강이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 한 사회를 위해 물고기와 사람이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도 괜찮은 건지 몰라. 하류에 사는 어부들의 생활을 침해해도 괜찮은 것일까? 어, 그렇지만 저 정도도 무척 깨끗해진 거야. 공장들도 이젠 노력하고 있는 모양이야. 오육기 산의 연이언 봉우리들이 커다랗게 눈앞에 다가왔다. 차는 가마가와 거리를 지나 점차 상엽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거인이 큼직한 끌로 다듬은 듯한 암벽이 끝없이 펼쳐졌다. 차는 드디어 소음코에 도착했다. 저녁을 먹고 도루와 여호코는 불놀이 축제를 보기 위해 숙소를 나섰다. 해가 저물어 길은 어두웠다.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터미널의 넓은 터에 재단이 마련되어 있고 주위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재단에는 무, 오이,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재물이 연이어 쌓여 있고 그 옆에 있는 3미터가량의 성화대에선 때때로 불꽃이 일었다. 여호코는 도루의 어소미를 붙잡고 우걸거리는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성화대 가까이로 다가갔다. 불길에서 뿜어내는 열이 대단하여 사람들은 그 근처엔 얼신도 하지 못했다. 재단 앞 무대에는 아이노 여자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천을 걸치고 빙 둘러서서 손뼉을 치며 뭐라고 소리지르고 있었다. 단조로운 가락으로 외치는 소리는 아마도 소박한 아이노의 노래 같았다. 외마디 소리뿐인 그 소박한 노래는 자츰 열기를 띄어갔다. 저 오빠 왜 그만 돌아갈까 왜 재미없니 도루는 놀란 듯 여호코의 얼굴을 돌아다 보았다. 그때 춤이 끝나고 사람들은 일세의 강 속으로 몰려갔다. 그렇진 않지만 3명의 아이노 여자가 성화에서 옮겨온 불화살을 활에 매겼다. 활은 곧 불덩어리로 변했다. 한 아이노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화살을 매기고 있었다. 다음 순간 힘껏 잡아당긴 활시위를 떠난 불화살이 강 쪽으로 날아갔다. 와 하고 환성이 일어났다. 이어 강 한복판에 뱀 같은 불화살이 날고 강 저쪽으로는 불화살이 모수히 날아갔다. 이어 코 날아간 불화살이 하사단이 불놀이 축제라는 글자 모양으로 활활 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시 탄성이 쏟아졌다. 여호코 그만 돌아갈까? 아니야 이젠 괜찮아. 정말 아름다운 불꽃놀이야. 여호코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여호코는 아이노를 구경거리로 삶는 데 대해 어떤 저항감을 느꼈던 것이다. 계속해서 큼직한 스타마인이 올랐다. 불꽃이 강물에 비춰 한결 아름답게 보였다. 밤하늘의 불꽃이 크게 솟구치자 어둠 속에서 밀려간 것 같은 험준한 암벽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불꽃이 꺼지자 암벽의 모습도 사라졌다. 여호코는 불꽃이 오를 때마다 험준한 암벽이 나타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험준한 암벽은 불꽃과는 대소적으로 상음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는 암벽은 지구가 크게 숨을 쉬는 것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다. 두렵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마음에 부딪혀오는 웅장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여호코는 저도 모르게 도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바위가 살아있는 듯해 바위가 도루는 팔짱을 낀 여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불꽃에 언뜻 언뜻 비치는 여호코의 얼굴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숙소에 돌아와 보니 이불이 깔려 있었다. 깊은 산골짜기의 불꽃은 아주 박력 있어 보여. 어, 소리가 메아리 치니까 그래. 도루는 여호코와 한방에서 사는 것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여호코, 목욕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거야. 어, 오빠는 안 할 거야? 두 번씩 들어갈 건 없잖아. 여호코가 나가자 도루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여호코가 나오기 전에 잠속으로 빠져들고 싶었다. 그러나 잔물결이 있는 듯 온몸이 자꾸만 떨려왔다. 도루는 이런 스스로에 대해 화가 치밀었다. 그는 불안해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바보, 여호코는 여동생이야. 도루는 어머니에게 반발이라도 하듯 마음속으로 외쳤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어야 평생동안 여호코의 행복을 바라는 좋은 오빠로 지낼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다. 문이 열리고 여호코가 들어왔다. 정말 멋진 탕이었어. 여호코는 자기 이불 위에 앉아 도루를 쳐다보았다. 그래? 목에 뭔가 글린 듯한 목소리였다. 여호코는 주전자의 물을 한 껍 따라 마시려다가 도루에게 말했다. 오빠, 물 줄까? 응. 도루는 컵을 받았다. 찬물을 마시자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여호코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더니 지금도 꽤 큰 편이구나. 도루는 어릴 적의 일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와 여호코는 핏줄이 같은 남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싶었다. 여호코는 가만히 자기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여호코는 역시 외가족을 닮았어. 외할머니와 아주 비슷해. 도루는 어렸을 때 죽은 외할머니를 알지 못했다. 다만 빛바랜 사진을 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 나는 언제나 여호코의 머리맡에 앉아 여호를 들여다보곤 했지. 머리를 쓰다듬어주다가 갓난아기는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야단맞기도 했어. 여호코는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지 그만해 이제 오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여호코는 벌떡 일어나 이불 위에 앉았다. 다 알고 있어 난 어두운 아이라는 걸 여호코의 말에 도루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호코는 어른스러운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조용히 도루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도루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소등학교 4학년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날이었어. 도루는 다시 놀랐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남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그처럼 순진하고 명랑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여호코가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여자로 생각되었다. 어째서 여호코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아이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일까. 누가 말했지? 남이 말하던 걸? 그렇다면 그런 말을 누구에게 했어?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 숨은 가슴속에 그 비밀을 간직해 왔다고 생각하자 도루는 여호코가 가엾기보다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여호코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이라고 믿었어? 무척 놀랐겠지? 어, 그렇지만 그다시 놀라지는 않았어. 어쩐지 어렸을 적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좀 더 어려서였거나 커서 들었더라면 느낌이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좀 쓸쓸하기는 했어. 그렇지만 별로 큰 존경을 받지는 않았어. 그래? 그런데도 여호코는 용케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구나. 도루는 다시 한 번 여호코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내가 삐뚤어지게 된 원인일지도 몰라. 난 칭찬을 받는 좋은 아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했어. 중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난 곧잘 신문에 나는 불량소년이니 불량소년이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 부모가 아주 없거나 한쪽 부모밖에 없거나 또는 개모스라라고 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그런 흔한 사람 쪽에 끼고 싶지 않다는 금방진 생각을 했던 거야. 자신이 나빠진 걸 남의 탓으로 돌리긴 싫었어. 자신이 못 되는 건 다 자기 탓이다. 물론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 이곳을 올 때 보니 이시가리 강의 상류는 무척이나 깨끗했어. 하류는 공장 폐수로 실커멓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걸 보고 난 생각했어. 난 강이 아니고 인간이다. 설령 폐수처럼 더러운 것이 흘러들어도 난 절대로 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이야. 이런 거 역시 솔직하지 못한 거지 오빠. 요코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기숙사로 들어가는 도로와 같이 나스에도 삿포로를 향해 떠났다. 결혼할 때까지 삿포로에서 성장한 나스에가 오랜만에 삿포로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사실 나스에는 기다아라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기다아라가 자기에게 보여준 친절에서 아름답고 젊은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지금 나스에는 다시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얼마나 가엾소. 나스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아라의 자목과 양말도 사가지고 삿포로로 떠났다. 그날 중으로 돌아오겠다던 나스에는 밤 8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요즘은 일찍 귀가하던 게이조도 웬일인지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18헥타르도 더 되는 숲의 고요가 집안 가득히 번져 쓰지구치가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정막 같은 존재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것일까. 그처럼 명랑하던 요코도 게이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켜자니 어쩐지 불안했다. 텔레비전 속의 인물이 슬그머니 화면에서 빠져나올 것만 같았다. 게이조는 10시가 지났어야 돌아왔다. 혼자서 집을 보았니? 적적했겠구나. 게이조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혹시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서 빨리 오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늦었구나. 게이조는 한동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더니 입을 열었다. 실은 말이야. 환자가 자살을 했어. 그래서 집에 전화할 여유도 없었던 거야. 어머 자살이요? 병이 심했던가 보죠? 아니야. 내일 퇴원하려던 환자야. 의사 노릇을 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퇴원을 앞두고 자살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어. 어머 병이 나았는데 자살을 하다니. 과연 그랬다. 환자는 28살의 청년이었다. 병은 가벼운 폐결액으로 공동도 없었다. 은행원으로서 돌아갈 직장도 있었다. 부모와 형과 동생이 있는 그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그는 1m67cm의 귀에 약간 마른 편이었으나 약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다. 요양하는 태도도 점잖고 병세가 가벼운 환자에게서 흔히 할 수 있는 무단 외박이나 술을 마시는 일도 없었다. 게이소는 나스에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요코가 혼자 집에 있을 것이 걱정돼 일찍 퇴근하려고 했다. 막 가운을 벗으려는데 군의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또 급한 환자가 아니면 왕신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더니 결핵병동의 간호부장 고시지 가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장님이세요? 이 오실의 마사키 씨가 방금 옥상에서 뛰어내려. 뭐요? 마사키 지호로 말이요? 네, 그 사람요. 게이소는 막 벗으려던 가운을 걸치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환자는 즉사했다. 게이소는 마사키의 죽음에 대해 지피는 데가 없지는 않았다. 마사키는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말수가 적어졌다. 복직이 결정되고 퇴원할 날짜가 결정되어도 웬일인지 시큰둥해 보였다. 혹시 간호원이라도 좋아하게 되어 퇴원하는 것이 서운한 나머지 그런가 하고 게이소는 마사키를 원장실로 불렀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만일 마사키에게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면 1년 후에 결혼해도 무방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원장실에 찾아온 마사키는 힘이 없어 보였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건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는가?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물해 보이는 걸? 시시합니다. 모든 것이... 왜 시련이라도 했나? 시련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제가 뭘 하자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병은 완전히 낫겠다. 직장에도 돌아갈 수 있겠다. 이제부터가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병들에 있을 때는 치료해야겠다는 목적이나 했었지요. 그런데 완쾌된 직업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군요. 마사키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게이소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라니?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일이라니요, 선생님. 그 일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저는 6년 동안 주파나를 둥기고 돈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새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병들어 2년 동안 직장을 쉬어도 은행은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동안 지점이 둘씩이 나누어 번성하고 있어요. 제가 쉬든 일하든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존재 가치는 제로인 셈이에요. 게이소는 마사키의 넋두리가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여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웃어넘겼다. 그 마사키가 오늘 자살한 것이다. 요코는 게이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다. 결국 그 사람 역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을 거야. 만일 그 사람에게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다면 과연 죽을 마음이 생겼을까? 요코는 그 사람의 죽음이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요코, 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뭔지 알겠니? 햇빛? 햇빛이 미치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는 스물 네 시간이잖아요. 아기야 그렇지? 지금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단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자나 죽음만은 분명히 공평하게 나누어 받고 있다고 말이야. 정말 그렇군요. 결국은 저도 죽겠지요. 언젠가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 지금 거리를 바라보며 저 많은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일인가 하고 있으니 무척 끈질기다고 생각했어요. 요코가 죽음보다는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을 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게이소도 고개를 끄덕였다. 2, 3년 전부터 아침마다 세면장에 가면 곧 요코가 따라와 칫솔의 치약을 짜주고 냈다. 그것은 아내인 나스에한테서 받아보지 못한 따스한 정의였다. 때때로 게이소는 요코의 남편이 될 남자는 아침마다 이렇게 가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더라도 요코의 밝은 미소에서 얼마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도루만 한평생 여동생으로 대해순다면 구태여 요코를 남에게 주고 싶지는 않았다. 하얀 향기 새해가 밝아왔다. 한나절이 지나서 수지구찌가에는 연어장이 많이 날아들었다. 편지요 우체부의 말에 요코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요코는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라 연어장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행길에서 한번 편지를 보내왔으나 그 편지는 나세의 손에 넘어간 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요코는 답장조차 쓰지 못했었다. 사뽀로에 돌아가면 기다라가 다시 편지를 할 것이라고 기다렸으나 끝내 편지는 오지 않았다. 요코는 자기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기다라의 편지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에 해가 바뀌었다. 그녀는 기다라가 연어장 주문 보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자기도 기다라에게 연어장을 써 보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는 편지를 받고도 답장을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 편지와의 지워버린 곳에는 어떤 것이 쓰여 있었을까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으나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다. 요코는 눈 오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 연어장을 붙이러 갔다. 지금쯤 기다라가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요코는 연어장 다발을 풀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도로가 어디 나한테도 서너 장은 왔을걸 하며 연어장 다발의 절반을 집어들고 골랐다. 거의 다 게이소에게 보내온 환자들의 연어장이었다. 나세와 게이소는 어선부터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요코에게 온 연어장도 적지 않았다. 동급생이 보낸 것도 있고 개중에는 요코가 모르는 상급생이 보낸 것도 있었다. 후후 요코도 명사급이군. 그 중 남학생에게서 온 연어장도 섞여있는 것을 보고 도로가 놀려댔다. 요코는 남자 글씨가 보일 적마다 기다라에게서 온 연어장이 아닌가 해 가슴이 설레였다. 그러나 기다라의 연어장은 처음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기다라의 연어장은 끝내였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에 기다라 군이오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요코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째서 그렇게 기쁜지 요코 자신도 이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 수신이는 나세와 도로였다. 그러나 요코는 실망하지 않았다. 도로의 손에는 아직 30점 가량의 연어장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세와 도로에게 연어장을 보냈다면 자기에게도 반드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요코의 기대는 어긋나 버렸다. 그래도 요코는 단념하지 못하고 다시 200점 가량 되는 연어장을 모조리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다라의 연어장은 그것밖에 없었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기다라 쉬어 연어장을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라는 불과 일주일 밖에 집에 머물러지 않은 오빠의 친구가 아닌가 하고 요코는 생각했다. 그러나 요코는 잊을 수 없었다. 기다라의 어떤 짐이 마음을 끌었는지 요코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요코, 올해 첫 스키 타러 갈래? 연어장을 보고 있던 도로가 고개를 돌았다. 글쎄요. 요코는 연어 때와는 달리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시큰둥했다. 회색 슬랙스에 분홍빛 스웨트가 썩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도로는 요코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설날에 이노사와에서 스키를 타지 않으면 아무래도 설날 기분이 나지 않아.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설날이면 강금러 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갔었다. 그런데 금년 설에는 요코가 스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가볼까? 요코는 도로의 권유를 거절하기가 미안했다. 두 사람은 스키를 신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운동 신경은 요코 쪽이 더 발달해 있었다. 그러나 도로도 스키는 잘 탔다. 두 사람은 숲속을 빠져나가 제방을 따라 미끄러져 갔다. 사랑 눈이 흩날리는 쌀쌀한 날씨였다. 강바람이 뺨을 때렸으나 스키를 타니 몸이 따뜻해졌다. 겨울 강은 참 좋아. 요코가 스틱을 눈 속 깊숙이 찔러놓고 멈췄었다. 얼음과 눈으로 덮인 강폭은 좁았으나 새하얀 눈 속을 흐르는 겨울 강물은 차분히 가라앉아 해맑게 보였다. 오빠! 요코가 도로를 돌아보았다. 왜 요코? 도로는 요코의 얼굴이 쓸쓸해 보여 몹시 놀랐다. 눈은 참 깨끗하지 오빠? 오! 그렇지만 향기가 없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눈에서 향기가 난다면 큰일이야 요코. 도로가 웃자 요코도 등달아 웃었다. 사실 요코는 기다하라에게서 연하장에 오지 않는 것을 도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다시 스키를 탔다. 설날이라 그런지 스키장인 사람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언제나 빨강이나 노랑 또는 초록색 꽃을 뿌려놓은 듯이 화려한 스키복 차림의 사람들로 들끓던 산과는 전혀 다른 산처럼 조용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도로와 요코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주인은 조용했다. 사랑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을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사히가와의 거리도 시야를 가리는 눈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다. 기다하라에게선 연하장이 왔니? 도로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요코는 말없이 시선을 멀리 두고 고개를 저었다. 요코는 스틱을 힘껏 찔러 도로의 곁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도로는 능숙한 솜씨로 스키를 타는 요코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역시 편지왕례를 하지 않나 보군 하고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귀가하는 기다하라는 요코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었다. 요코에게서 편지가 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다하라와 요코를 잘 엮어보려고 열을 올렸던 도로였다. 그러나 소음코의 불꽃 숙제를 보러 간 날 밤에 도로는 요코가 자신이 어두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오빠로서의 도로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요코가 자신이 진짜 오빠가 아닌 줄 알고 있다면 자기와의 결혼말을 꺼내도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았다. 어쨌든 도로는 요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 세상에 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기다하라에게서 연하장도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보니 도로는 갑자기 몸에서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산 아래 조그맣게 보이는 요코를 향해 도로는 힘차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바람을 헤치고 산을 내려가다 보니 내리는 눈이 얼굴을 때려 따끔거렸으나 그것조차도 지금의 도로에게는 일종의 쾌감을 주었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도로를 보고 요코를 급히 왼쪽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기다하라에게서는 연하장이 왔니? 도로가 물었을 때 요코를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덮쳐와 산을 미끄러져 내려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 젖은 눈을 도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는 도망치는 요코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왔다. 요코는 도망칠 것을 잃고 눈 위에 누워 얼굴을 묻었다. 어떻게 된 거야 요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요코는 눈투승이가 된 얼굴을 도로에게로 돌렸다. 도로는 요코 곁에 앉았다. 이렇게 눈 위에 누워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곤 했었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참 그래 포근이 쌓여있는 눈 위에 엎드려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눈은 잿빛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지 않고 갑자기 공중 어디에선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은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입 앞까지 와서는 살짝 도망쳐버렸다. 어렸을 때와 똑같아. 이렇게 들여누워서 쳐다보니까 어쩐지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 도로가 벌렁 들여누은 채 요코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꾸했다. 요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내가 2학년쯤 되었을 때였지? 넌 그때 눈은 왜 하얀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일요일엔 내리는 눈은 흰색, 월요일엔 노란색, 화요일엔 빨간색으로 정할 텐데? 하고 말했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 도로와 요코는 무척 즐거워졌다. 남매로 사회적 개설한 두 사람에게는 추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코가 일어나 눈을 털며 말했다. 오늘은 어두워질 때까지 스키를 탔으면 좋겠어. 어? 그래? 도로도 일어나 눈을 털었다. 좀 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싸늘한 눈 위에서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언뜻 내비쳤다. 도로는 켄터를 조이고 요코보다 앞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월 초일에도 지났다. 그날은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추위로 이중창의 바깥창엔 성에가 하얗게 서려있었다. 지난해에 망가진 페치카 옆의 석탄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겨울 방학은 역시 필요해.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도 등이 추울 정도니까 말이야. 도로는 이렇게 말하며 등을 난로 쪽으로 돌렸다. 나세는 회색 털실로 게이조의 양말을 뜨고 있었다. 게이조는 겨울철엔 나세가 손수뜻 무릎까지 오는 양말 이외에는 신지 않았다. 요코는 눌러말린 꽃잎을 액자에 모두 넣고 있었다. 여름철에 책갈피에 끼워 말린 꽃을 그림처럼 헝거피나 종이에 붙여 액자에 넣었다. 요코가 눌러말린 꽃은 거기가 색깔이 바래지 않아 선명했으므로 액자 속에서 꽃이 피어난 것처럼 싱싱하게 보였다. 저 잠깐 다스코 아줌마 댁이 세배하러 다녀오겠어요. 요코는 다 된 액자를 조금 떼어놓고 바라보며 말했다. 요코는 다스코의 집에 오랫동안 가지 않았으므로 정초도 되고 해서 세배도 할 겸 가고 싶었다. 다스코의 집에 간다는 말을 듣고 나세는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추운데도 도루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아줌마 댁에도 손님이 없을 거야. 요코는 다스코의 조용한 응접실을 생각하자 몹시 가고 싶어졌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속눈썹이 뻣뻣해지고 눈썹 앞머리, 내쉬는 입김 할 것 없이 모두가 얼어 금세 하얗게 되었다. 요코는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렸다. 추워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동차의 클릭 쓴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요코는 개의치 않고 버스가 오는 쪽만 바라보며 여전히 발을 구르고 있었다. 다시 클릭 쓴 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돌아본 요코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차를 세운 채 요코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다라였다. 어머! 가죽 잔바를 입은 기다라는 말없이 뒤쪽 문을 열었다. 요코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희 집으로 오시는 길이었어요? 요코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들떠 있었다. 기다라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 저희 집에 들러지 않으실래요?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요코는 저기 놀랐다. 기다라의 눈이 흘끈 백미로 속의 요코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맞는 기쁨을 즐기느라고 기다라가 아직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을 요코는 미처 몰랐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기다라씨 요코는 기다라의 침묵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그녀는 약간 불안해졌다. 저... 저희 집에 가시지 않을래요? 실습니다. 기다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단호한 어조였다. 백미로에 비친 기다라의 눈이 요코를 바라보았다. 나는 요코시만 만나러 왔어요. 화가 난 듯한 말투였다.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멈추댔다. 기다라는 사각 거리의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지난 여름에 왔을 때 이곳 그릴에서 도로와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아사이가 와여서는 식사할 곳을 이곳밖에 알지 못했다. 요코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열두시가 조금 되지 않았다. 난방장치가 되어 있어 안은 훈훈했다. 두 사람은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요코시, 무엇을 드시겠어요? 요코는 너무 기뻐 음식 생각이 없었다. 기다라는 카레라이스를 주문했다. 그런 그의 태도가 마치 어린애 같아 요코는 싱그루 썼다. 기다라는 약간 멋져가 하다가 나한테는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일날이나 재산날에도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카레라이스를 먹었어요. 하고 웃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바꾸어 요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요코시, 보내주신 연하장을 받고 나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다니요? 무엇을요? 요코라는 사람을 말입니다. 저를요? 저를요? 왜요? 아니, 연하장을 주실 정도였다면 어제서 샤리에서 보낸 편지를 되돌려 보냈지요? 제가 당신의 편지를요? 요코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이 가득했다. 그 편지는 엄마에게 주었는데 그럼 당신은 모르는 일인가요? 어제서 당신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기다하라는 작년 여름 방학의 마지막 날을 상기했다. 나세가 사뿌로에 왔다면서 도루가 기숙사에 있던 기다하라를 데리러 왔다. 레스토랑에서 나세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옷감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흰 바탕에 얇은 녹색 무늬의 옷이 나세에게 잘 어울려 그녀는 무척이나 젊고 요염해 보였다. 커다란 보따리의 선물을 받고 놀라는 기다하라에게 나세는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내 끝내주었다. 이거 요코가 당신에게 전해주라더군요. 기다하라가 얼굴을 붉히며 봉투를 받아들자 나세는 요염하게 웃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요코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자 나세는 갑자기 큰 소리로 깔깔 웃고 나서 말했다. 솔직하시군요. 그때 도루는 담배를 사러 가고 자리에 없었다. 도루가 있었더라면 무척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기다하라는 기억하고 있었다. 흰 봉투를 소중히 주머니에 집어넣고 먹은 그때의 비프 스테이크 맛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꿀맛이었다. 기다하라는 샤리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요코의 답장을 몹시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래서 그 답장인 줄 알고 뜯은 봉투 속에서 자기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을 때 기다하라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어한이 벙벙했다. 말할 수 없는 굴욕감 때문에 한동안 도루의 얼굴을 보기도 괴로울 정도였다. 그런데도 기다하라는 언제나 숲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요코의 모습을 잊지 못했다. 무엇에 홀린 듯이 열심히 책을 읽던 요코의 얼굴이 첫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요코의 얼굴에는 무언가에 온 힘을 쏟아가며 맞서고 있는 긴장된 아름다움이 있었다. 생명 그 자체가 숨쉬고 있는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아, 이젠 마음이 놓이는군. 나는 요코 씨가 편지를 되돌려 보낸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마음이 놓이니 이제 허기가 지는군요. 기다하라는 쾌활하게 웃었다. 카렐라이스는 이미 식어버렸다. 저도 배가 고파요. 요코도 웃었다. 기다하라는 스푼으로 카렐라이스를 한 입 가득 떠 넣었으나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요코 씨가 답장을 주셨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연화장을 받아보고 곧바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어머, 그렇게 늦게요? 우편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됐어요. 까짓 거 이번엔 조사하지 않고 마구 써보내지요. 생각해보니 나도 나빴어요. 왜 편지를 되돌려 보냈는지 한마디 좀 물어보기라도 할 걸 그랬어요. 그렇지만 편지를 돌려받은 충격이 컸던 만큼 그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쨌든 제가 나빴어요.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쩐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죠 뭐. 이젠 용서해 드리겠어요. 기다하라는 밝게 웃었다. 그는 금세 접시를 비웠다. 기다하라 씨, 네, 샤리에서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이가 찢어지도록 지워버린 것이 있었지요? 요코는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아, 그거요? 기다라는 멋쩍은 듯이 웃었다. 뭐라고 썼다가 지워버린 건지 알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머, 제가 화낼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이거 곤란한데요. 실은 그 편지에 내가 커다란 존재의 의미라는 말을 썼었지요? 생각나나요? 네, 잊지 않고 있어요. 그건 말이죠. 내가 쓰지구치와 기숙사방을 같이 쓰게 되어 당신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요코 씨를 만난 것을 커다란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라고 썼던 거죠. 기다라의 눈은 엄숙할 만큼 진지했다. 요코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째서 지워버렸지요? 요코는 서슴지 않고 물었다. 그런 중대한 말을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요코는 무슨 이유로 나세가 자신에게 온 편지를 기다라에게 돌려보냈을까 하고 생각하니 두고두고 마음이 언짢았다. 기다라 또한 나세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에 쓰지구치는 어디 볼일이 있으면서 혼자 가버렸지. 그 후 백화점 예치소에 짐을 잠시 맡겨놓고 기다라와 나세는 사포로의 거리를 거닐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세를 돌아보곤 했다.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나세가 기다라를 쳐다보며 속삭이듯 물었다. 아주머니가 젊으시니까 아마 모사관으로는 보지 않을 거예요. 기다라의 말이 나세에게는 불만인 것 같았다. 기다라씨 아주머니가 뭐예요? 그럼 사모님이라고 할까요? 싫어요 사모님이라니 저 그냥 나세라고 해요. 나세는 어느 사이 자신의 처지의 나이를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기다라의 호의를 착각했다. 자기의 미모가 아직도 20대 남성의 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기다라는 얼굴을 짓부렸다. 그는 나세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 말이 없는 기다라에게 나세가 물었다. 구니오씨는 내가 싫으세요? 아니요. 그럼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지금은 약간 싫어졌어요. 어머 왜요? 나세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코 모성적인 표정은 아니었다. 기다라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여기 들어갈까요? 나세가 앞장서서 다방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보는 나세의 얼굴은 더욱 요염하고 젊었다. 그러나 나세가 젊게 보이는 것도 기다라에게는 모험이한 일이었다. 지금 어두운 다방 안에서 보는 나세에게는 어머니다운 면이 전혀 없다고 기다라는 생각했다. 그는 나세가 자기 어머니와 같은 연배였으면 했다. 물빛 옷을 입은 웨이트레스가 물컵을 가지고 왔다. 웨이트레스는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나타내며 기다라와 나세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다시 나세가 물었다. 나세의 말에 기다라는 냉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보이면 만족하시겠어요? 기다라의 말에 놀란 듯 나세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어머니와 아들 사일로 보였으면 해요. 저한테 탐나는 것은 어머니예요. 나세는 고개를 떨군 채 겁에 입술을 대고 있었다. 기다라는 유부녀가 딴 남자에게 마음을 쓰는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의 경우라도 싫어했다. 그것은 곧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성한 이미지가 손상받는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실례하겠어요. 요코 씨에게는 편지를 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기다라는 사리에서 일어났다. 놀라는 나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아름다워 보였다. 급한 일이 생각났어요. 기다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세와 헤어졌던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요코가 말했다. 어느새 핫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기다라는 핫케이크에 버틀을 바르며 요코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다. 둘은 오래도록 앉아있다가 헤어졌다. 요코가 현관문을 열자 도루가 뛰어나왔다. 요코, 다스코 아줌마한테 간다고 나가더니 어딜 갔었지? 도루는 나무라듯이 말했다. 어머, 오빠 어떻게 알았어? 요코는 태연하게 물었다. 아까 다스코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지. 날씨가 모없이 추우니까 태워 보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겠어? 거짓말을 하다니 요코답지 않아. 미안해. 하지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요코는 흡족한 표정으로 들었었다. 다녀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요코의 목소리를 듣고도 나스에는 말없이 부엉일을 하고 있었다. 도루는 요코가 밖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었다. 요코 어디 갔었지? 맞춰봐.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야. 농협아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만나 호텔에 가서 카렐라이스 얻어먹고 요코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틈에 나스에가 말했다. 도루, 너 요코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 왜요? 다녀왔어요 하고 말해도 이재훈이 하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는 어머니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도루는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어서로 말했다. 어머, 너 무엇이 기분이 안 짱구나. 그렇지만 요코가 숨기는 일을 꼬치꼬치 캐묻기보다는 모른 채 하는 게 친절한 거야. 도루는 아무런 대꾸 없이 읽고 있던 짜라투스트라의 책장을 소리나게 넘기고 있었다. 도루, 요코에게는 엄마가 주의를 시킬 테니 제발 너는 잠자코 있어. 요코 일에 대해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루는 문득 요코를 누구의 눈에도 안 띄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늘 요코가 만난 사람에 대해 몹시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기모노로 갈아입은 요코가 거실로 들어왔다. 다스코의 집에 간다고 나가 누군가와 거리를 쏟아니다 돌아온 요코가 조금 더 나쁜 짓을 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에 나스에는 화가 났다. 요코, 오늘 어디서 누구하고 지냈니? 엄마, 디자이 오사모의 사양을 읽어보셨어요? 누구와 같이 지냈느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사양을 보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른이 된 증거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엄마. 도루는 요코의 말에 놀란 나머지 허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높은 곳 처마 밑에 가느다란 고드름이 유리 세공품으로 만든 발처럼 드리워져 반짝이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게이소는 거실에서 처마 밑 고드름을 바라보며 요코의 어릴 적 일을 생각했다. 요코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른 밤중에 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었다. 쌓인 눈 속 깊이 발이 빠진 채 고드름을 하나하나 따서 세명기에 담고 있는 나스의 모습이 보였다. 그 무렵 게이소는 나스의 를 무척 원망했으나 추위가 심한 밤중에 요코를 위해 고드름을 따는 모습을 보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었다. 푸딩 드세요. 나스의가 게이소 앞에 다 만들어진 흰 푸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맙소. 게이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다 보니 나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덜었다. 나스에는 게이소의 그런 심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일을 하며 희나마수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혼할 때 갖고 온 희나 인형과 루리코의 첫돌에 산 희나 인형이 있었지만 요코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된 후로는 절대로 그 인형을 장식하지 않게 되었다. 루리코를 위해 산 인형을 요코를 위해 장식했던 것이 몹시 분했다. 희나마수리가 가까워질 무렵이면 나스에는 그것을 떠올리곤 했다. 올해 들어서는 어느 해보다 요코가 더 미웠다. 누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할 수가 없으리라. 정월 이후로 가끔 기도하라는 요코의 두툼한 편지를 보내오곤 했다. 그런 편지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나스에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같았다. 더구나 그 편지를 자기에게 보이려 하지 않는 요코의 태도에 나스에는 더욱 화가 났다. 여보, 요코도 이젠 꼴찌 썩일 나이가 되었어요. 나스에는 스푼으로 푸딩을 뜨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남자와 편지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나스에는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푸딩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남자라니? 혹시 도루의 친구 기다라 군이 아닌가? 네, 기다라 군이라면 걱정할 거 없잖소? 요코도 나쁜 애가 아니겠다. 무엇하면 지금부터 오히려 혼담을 꺼내도 좋지 않소? 게이조는 도루와 요코가 결혼할 수 없게 되기를 바라고 했었다. 기다라와 혼담이 성사된다면 이제껏 요코를 맡아서 기른 것도 조언 결말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진심이고 말고. 당신 시침이 떼고 기다라 씨에게 요코를 떠넘길 작성이세요? 나스의 요소가 싸늘했었다. 아, 당신이 말하고 싶었던 건 요코의 그 일이었소? 게이조는 요코가 쇼핑을 나가 집에 없는 줄 알고 말을 이었다. 요코 역시 우리 자식이요. 그 애는 제 엄마 배 속에서 있었던 열 달과 태어난 후 한 달 동안 제 부모와 있었을 뿐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17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소. 그러니 우리들의 아이가 당연하잖소. 그럴까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기다라 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요코는 훌륭한 애예요. 정말 우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 다스코 씨 말이 생각나는데 어차피 요코도 2, 3년 후에는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될 테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에게 요코를 맡겨달라고 하더군. 다스코가요? 응, 너무하군요. 나한테는 한번도 그런 말을 비치지 않더니. 나스에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게이조는 처마 밑의 고드름을 바라보았다. 갓난 요코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이 나스에게 얼마나 벅찬 일이었을까 생각했다. 자기 배를 아파가면서 낳은 자식이라도 다 키우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요코는 어두운 아이가 아닌가. 게다가 나스에는 사이시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계속 요코를 키워야만 했다. 요코를 볼 적마다 나스에는 속이 상했을 것이야. 그 출생의 비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는 얼마나 지독한 일을 저질렀는가.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니 왜 요코를 맡았는지 자기 자신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너의 적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 자신과 닭하기를 속이고 이제 끝났으에게 범인의 자식을 키우게 한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냉혹한 인간인지를 게이조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교회라도 다녀볼까. 교회에 가서 이런 어리석고 추한 사람도 아직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물어볼까. 지금까지 가끔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으나 게이소는 어쩐지 쉽게 발길이 내키지 않았었다. 끊은 성경을 챙겼다. 시계를 보니 4시가 지나 있었다. 막 귀가한 요코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요코는 바로 뛰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낮새가 심상찮은 눈빛으로 게이소를 바라보았다. 아니 어디 가세요? 어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게이소는 어물어물했다. 교회에 간다는 말을 꺼내기가 쑥스러웠다. 차가워자 게이소는 달아나듯 집을 나섰다. 낮새에게 교회에 간다고 말하면 그녀가 뭐라고 말할지 알 수 없었으나 어쩐지 비웃을 것만 같았다. 달빛에 비친 눈이 푸를 스름하고 처마 밑에 입고들음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어디까지 가시죠? 육조의 교회로. 교회가 가까워질수록 게이소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남의 집이든 어디든 낯선 곳에 찾아가는 것은 질색이었다. 게다가 교회라는 것은 더욱 그랬다. 차가 미돌이밭이 거리를 지나 시청 모퉁이를 돌았다. 시청 옆의 헐벗은 퍼플라가 밤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것이 거무스름하지만 아름답게 보였다. 차가 멈춰섰다. 교회 앞이었다. 젊은 학생 두 명이 게이소를 앞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예배당은 2층에 있어서 밖에서 계단으로 고장 오르게 뛰어있었다. 게이소가 교회 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사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다스코가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올 생각까지 하다니. 게이소는 머스께서 얼굴을 붉혔다. 설교 제목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쓰여있더군요. 오셨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다스코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게이소를 바라보았다. 게이소는 들어갈 생각이 싹 가셔버렸다. 다스코 씨는 교회 가까이 살면서 여기 와 본 적이 없나요? 왜요? 있죠? 허... 놀라실 거 없어요. 해마다 5월 바삭 때 김밥이나 단팥죽을 먹으러 가는 것뿐이니까요. 다스코는 싱긋 웃었다. 집에 들렀다 가세요. 모처럼 여기까지 오셨으니. 다스코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으나 게이소는 사양했다. 선생님, 선생님은 역시 교회가 잘 어울릴 거예요. 가보세요. 돌아올 때 들르시고요. 다스코는 게이소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걸음을 돌렸다. 게이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설교 제목이 마음을 끌었다. 문 가까이 가니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 알지 못하는 찬송가 소리를 듣자 게이소는 문을 여는 것조차 거북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하느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까? 게이소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기엔 너무도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호는 여고 2학년이 되었다. 기모노를 입으면 이미 여고를 졸업한 처녀로 보였다. 여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나스에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도루가 사진을 보내왔어. 어머, 어떤 사진인데요? 잠깐만, 오늘은 6월치고는 한여름 못지않게 덥구나. 나스에는 여호가 옷을 갈아입기를 기다렸다가 흰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두 사람은 사진을 보려고 얼굴을 맞댔다. 매우 사이좋은 모녀로 보였다. 첫 번째 사진에선 도루와 기다하라가 팔씨름을 하고 있었다. 도루와 기다하라는 입을 옆으로 일그러뜨리고 상대방의 팔을 쓰러뜨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팔목이 가느다란 도루 쪽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스에는 다음 사진을 접었다. 기다하라와 도루가 기숙사에서 책상을 나란히 놓고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었다. 도루의 책상 위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으나 도루의 책상보다 좀 더 큰 기다하라의 책상 위에는 책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책상 아래와 옆에도 책이 잔뜩 쌓여 있었다.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도 기다하라의 깨끗한 인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기다하라 씨는 생각보다 게으른가 봐. 나스의 말에 요코는 잠자고 있었다. 다음 사진은 도루가 말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 모습이 너무 우스운 나머지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또 한 장을 넘기자 말에 올라탄 도루가 웃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은 신경질적인 얼굴이 아니었다. 남자답고 넘넘해 보여요. 나스에가 고개를 쳐들어 입꼬리를 올리고 싸늘하게 미소짓더니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기다하라와 한 여학생이 온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이 아가씨 무척 예쁘구나. 나스에가 말했다. 인상이 좋은 여자였다. 기다하라를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이었다. 요코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휙 돌려 똑바로 보고 싶었다. 한 장을 더 넘기자 그 여학생이 기다하라의 팔을 끼고 포플로 가로수 아래를 거늘고 있었다. 똑바로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생각대로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큼직하게 웨이브 진 짧은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환하게 웃고 있어 입속의 덧니가 드러난 게 귀여워 보였다. 이 학생이 기다하라씨의 애인이구나. 나스에는 태연하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그 여학생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어조였다. 요코는 가슴을 찔린 듯 했다. 그 다음 몇 장의 사진은 요코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기다하라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자 요코는 슬프기보다 외로웠다.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요코를 쓸쓸하게 했다. 요코는 마침 쓰고 있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지금까지 기다하라에게서 받은 일곱 통의 편지마저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모두 불태워버렸다. 요코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열정이 곧 오열로 토해질 것 같았다. 서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싶다. 이것이 요코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일편단심인 것처럼 기다하라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다. 기다하라에게서 편지가 왔다. 순간 요코는 마음이 흔들렸다. 가위로 봉투를 차르려다 그만둬 버렸다. 그 사진을 본 후로는 기다하라의 어떤 편지도 읽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요코는 성냥갑과 편지를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요코는 강가로 나와 기다하라의 편지에 불을 붙였다. 6월의 밝은 햇살날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무척 투명했다. 기다하라의 편지는 투명한 불길이 되어 타버렸다. 요코는 한숨의 채로 변해버린 기다하라의 편지를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뻐꾸기가 울면서 강 위를 나직하게 날아갔다. 뻐꾸기의 울음소리는 저쪽 기슬그로 점점 멀어져갔다. 그 후 기다하라로부터 두어 차례 편지가 왔으나 요코는 그때마다 봉투도 뜯지 않은 채 태워버렸다.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출혈이 되사 도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 기다하라는 요코가 병들어있진 않은가 걱정하던걸 녀석은 맹장수술을 받고 쭉 입원해 있었지. 입원 요코는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았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야. 한때는 혈압도 내려가 위험했었어. 그렇게 심했어? 요코는 만일 기다하라가 죽어버렸다면 하고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기다하라는 여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야. 언제 가보아도 아가씨들이 문병화 있거든. 날아가서라도 문병하고 싶던 요코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다. 도로가 돌아오자 언제나 그랬듯이 집안은 한결 밝아졌다. 그러나 요코의 마음은 쓸쓸했다. 병원에 있을 기다하라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작년 이맘때 숲속에서 기다하라를 처음 만났던 생각을 하니 숲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요코는 기다하라와 처음 만난 그 스트롭스 소나무 숲속을 나무 그루터기에 앉았다. 거기가 있으면 기다하라가 불쑥 어솔길에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 사랑이란 증오일까? 요코는 자신의 얄궂은 마음이 야속했다. 이제껏 요코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며 망설인다거나 그리워하는 감정 따위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요코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스트롭스 소나무의 부드러운 초록색 가지가 햇살의 반짝이는 흰구름 속을 마냥 흘려가는 것 같았다.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요코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지? 돌아보니 검은 무늬가 그려진 하얀 옷을 입은 도로가 서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요코는 곧 일어나 명랑한 얼굴로 가볍게 팔짱을 꼈다. 어쩐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도로는 기다라와 요코가 새해 들었으부터 다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자 요코를 독점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하얀 팔을 가볍게 끼고 앞에 서 있는 요코를 보자 도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어머 기운이 팔팔해. 이렇게 말이야? 나 술래잡기 하고 싶어. 도망칠게 오빠. 요코는 재빨리 도로의 옆을 돌아 단숨에 제방을 향해 뛰어갔다. 푸른 하늘이 제방에 닿을 것만 같았다. 아래에서 쳐다보니 제방 위의 요코는 푸른 하늘 속을 달려가고 있는 듯 했다. 도로도 곧바로 소리치며 뒤따라갔다. 도로가 제방으로 뛰어오러져 요코는 벌써 제방을 내려가 독일 가뭄비의 컴컴한 숲속으로 흰 스커트를 불러기며 들어가고 있었다. 컴컴한 숲속에 들었었을 때 도로는 하마터면 소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개다를 신고 달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도로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쪼리떼 숲이나 움뿍 패인 웅덩이가 나타나자 어렸을 때 놀던 생각이나 도로는 회상에 잠기며 멈춰 섰다. 오빠 빨리 와 숲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숲을 빠져나오자 요코가 강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신나게 달려본 적이 근래엔 없었어. 너무 즐거웠어. 그거 잘 됐구나. 나는 개다를 신고 있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 도로는 웃으며 풀 위에 주저앉았다. 요코가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다. 맑은 하늘인 똑같이 닿게의 너럿은 푸른 봉우리들이 아름답게 돋보였다. 요코, 왜? 말 이어가기 놀이를 할까? 좋아, 그렇지만 연상 게임이 더 재미있어. 그래, 사이를 두거나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지는 거야? 알겠어? 응? 숲, 폭풍의 연덕 하마터면 요코의 배수는 기다아라의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다. 연상 놀이에 실증이 낮아 도로와 요코는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도로는 연한 풀을 손으로 훑더니 한움큼을 뽑아 강물에 던졌다. 요코, 진학할 학교는 결정했니? 요코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빨리 결정하고 수험 계획을 짜는 게 좋아. 난 대학에 안 갈 거야. 안 가? 왜? 도로는 깜짝 놀라 요코를 바라보았다. 오빠, 역시 난 뒤틀려 있는지도 몰라.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생각해. 바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 야단치지 마. 야단치지 마. 솔직히 말해서 나는 대학에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보다도 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 난 고집불통인가 봐. 아니면 삐뚤어진 건지도 모르고. 도로는 한동안 요코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요코는 소금도 삐뚤어지지 않았어. 고등학교를 마치면 취직하려는 거겠지? 응. 무슨 일을 할 거야? 공무원 시험을 봐서 영림구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 그렇지만 요코, 내가 일해보아야 집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간다고 해서 재산이 그리 충나는 것도 아니잖니? 그건 알고 있어, 오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어. 난 나의 자립심을 키우고 싶어. 내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라고 생각해. 도로는 불안한 얼굴로 요코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요코, 혹시 고등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집을 나가려는 건 아니야? 웬걸 직장이나 갖겠다는 거야? 집을 뛰쳐나가기나 하지는 않아. 그런 짓을 하면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해. 도로는 마음이 놓여 빙긋 웃었다. 내가 집을 나간다면 그것은 죽었을 때뿐일 거야. 요코의 말에 도로는 가슴이 뜨끔했다. 요코는 결혼하면 집을 나가게 되어 있지 않은가? 요코, 집을 나갈 때라면 결혼할 때가 아닐까? 도로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햇살의 강물이 부서지는 듯 했다. 싫어, 난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아. 그렇게 될까? 요코는 사진 속의 기다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숲 속에서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나지기 들려왔다. 요코, 응? 언제까지나 요코가 집에 있어준다면? 참, 오빠가 결혼하면 그건 곤란하겠네? 신우인 내가 언제까지나 집에 있다면 말이야. 요코는 익살맞게 목을 움츠리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도로는 웃지 않았다. 나는 말이지 요코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남매로 함께 살았 것이 도로를 망설이게 했다. 좀 더 거리를 두고 생활할 때까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요코는 다스코 아줌마 얘기 들었어? 다스코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요코를 달라고 했대. 어머, 웬일일까? 아줌마에겐 자식이 없잖아. 어차피 요코는 결혼하면 집을 나갈 테니까 차라리 지금 달라고 한 게 아닐까? 도로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므로 나세로부터 들은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 어머니야, 애써.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신부 차림으로 집을 내보내고 싶다고 했대. 요코의 얼굴이 반짝 빛났다. 요코는 나세의 말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기뻐, 오빠. 요코는 도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요코, 앞으로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먼저 말해줘. 고마워. 요코는 도로의 말이 기뻤다. 요코가 누구와 결혼하든지 난 혼자 살거나 독신으로 살 거야. 어머, 왜? 요코는 놀랐다. 도로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요코는 멈춰서서 침묵으로 도로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도로가 몸을 돌려 다시 다가왔다. 요코, 너와 내가 남매로 자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기다려가 부러워. 안 돼, 오빠. 그런 소리하면 요코는 독일 가뭄비나무의 가시를 붙잡았다. 몸이 휘청거렸다. 도로의 눈빛에 차있는 격정으로 인해 요코는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요코는 내가 싫어? 좋아해, 아주 좋아해. 요코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게 아니야. 결국 요코는 오빠로서 나를 좋아할 뿐이지. 그래, 당연하잖아. 오빠니까. 요코, 나는 말이지 오래전부터 요코를 여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해 왔어. 그러나 요코는 나를 오빠로만 생각했겠지. 바람이 조용히 숲속을 헤집고 있었다. 요코에겐 도로의 말이 쓸쓸하게 들려왔다. 오빠, 오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오빠로 있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요코에게 청혼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부탁이야. 오늘부터 나를 오빠로 생각하지 말아주었으면 해. 도로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해? 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거야? 남매로 자랐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야. 한 핏줄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대한 일이야. 난 언제까지나 집에 있고 싶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요코는 도로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도로와 결혼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싫다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도로가 몰라주는 것이 요코는 괴로웠다. 요코는 역시 기다라를 좋아하는구나. 요코는 말없이 옆에 있는 뽕나무 잎사귀를 떠났다. 그저 잠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빙점 제8회 마지막 회입니다. 거리에서 도로는 여름방학 동안 다시는 요코에게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코에게는 쓰지구찌가가 살기 거북한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로와 단둘이 있는 것을 애써 피했다. 기다라와 멀어지고 도로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된 요코는 몹시 괴로웠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도로는 사포로로 돌아갔다. 요코도 이야기가 시작돼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몇몇 사이좋던 친구들도 진학반으로 가고 나선 복도를 걸어 다닐 때에도 단어장을 보며 다니곤 했으므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다. 요코, 기다라씨에게 쓴 왜 편지가 안 오지? 싸움이라도 했니? 나세가 말했다. 요코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요코는 기다라가 보낸 몇 통의 편지를 봉투째 태워버리고 나서는 편지가 딱 끊어지자 쓸쓸해서 안절부절못할 지경이었다. 나세는 기다라와 요코 사이에 편지 왕래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기다라의 편지 한 통 없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어도 웬일인지 도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금년 겨울방학에는 집에 갈 수 없어요. 사포로 요양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12월경이나 일주일쯤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도로가 간단한 엽서만 보내온 것이 나세는 서운했다. 이상하군요. 무엇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걸까요? 용돈이 궁한 것도 아닐 텐데요. 일하고 싶으면 우리 병원에서 거들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게이소는 도로의 아르바이트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뭐 괜찮지 않소? 아버지의 병원에서는 일하는 기분이 나지 않을 거요. 요코는 새삼 도로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방학인데도 자기 때문에 도로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로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요코와 자기가 남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기다하라가 병이 났다고 해도 문병조차 가려하지 않고 편지왕내도 없는 듯 보이는 요코의 모습에 도로는 은근히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도로가 돌아오지 않는 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 정원 마가목의 빨간 열매엔 흰눈이 쌓여 교회의 손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보고 요코는 즐거워했다. 요코는 외로움에도 익숙해져 차츰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요코는 혼자서 크리스로를 공부하기도 하고 본래 소화된 수학에 몰두하여 유클리드 기약에 대해 읽기도 했다. 요코는 저녁을 먹고 낮에 의 심부름으로 거리에 물건을 사러 나왔다. 커다란 함박눈이 축복처럼 쏟아지는 포근한 밤이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밤거리에는 싱글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영어로 쓴 간판을 내걸고 진열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빨갛고 파란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요코가 양품점에서 났을 때 2, 3미터 떨어진 맞은편에서 기다라가 정면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요코는 움찔하여 멈춰 섰으나 그는 검정색 목도리를 두른 어떤 여자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요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요코는 얼떨결에 상점 앞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로 숨어버렸다. 사진에서 본 여자 얼굴이 새하얀 덧니를 드러내며 귀엽게 웃고 있었다. 요코는 눈앞을 스쳐가는 기다라를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지 사이로 바라보았다. 약간 여윤듯한 기다라는 따소 나이가 들어 보였다. 두 사람은 요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점 앞을 지나갔다. 요코는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 쫓아가서 무엇을 어찌할 것은 아니었으나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를 걷는 기다라와 여자의 모습이 요코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여자는 때때로 기다라를 올려다보며 무슨 말인가 열심히 했다. 사과의 평화통 신호등 앞에서 두 사람은 멈춰섰다. 기다라만이 건널목을 건너가고 함께 가던 여자는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 다 뒤돌아보지 않고 손짓도 하지 않았다. 깨끗한 작별이었다. 요코는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신호등 저편의 기다라를 놓쳐버렸다. 하긴 쫓아가 보았자 말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길모통이 약국 바로 옆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기다라와 헤어진 그 여자가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 보였다.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 뒤에 멈춰섰다. 상대방이 통화 중인지 그녀는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수화기를 가만히 귀에 댄 채 그 여자는 무심코 요코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통화 중인가 봐요. 먼저 거시겠어요? 귀여운 돈뉴가 드러나게 웃어보이며 그 여자는 요코에게 전화를 양보하려고 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코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여자는 요코의 말을 듣고 순순히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아, 야짱. 나야. 날 몰라? 나라니까? 미치코야. 기대하라, 미치코. 요코는 그 여자를 살펴보았다. 어, 고마워. 하지만 오빠와 함께 있어. 그 여자는 공중전화 위로 구부정하게 상반신을 굽힌 채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빠와 함께? 요코에겐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기대하라와 동생은 조금도 닮지 않았다. 기대하라의 여동생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자꾸만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여동생이라면 따로 애인이 있는 것일까? 요코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거리의 밤하늘은 눈빨로 인해 희끄무레 했다. 미안해요. 기다리게 해서. 기대하라의 동생이 요코에게 인사를 한 뒤 지나가려 했다. 요코는 자신도 모르게 말문을 열었다. 저... 기대하라의 동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멈춰섰다. 실례지만 기대하라 군이오 씨의 여동생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아, 당신이 수지구치 요코 씨인가요? 기대하라의 여동생은 친절하게 말했다. 네. 그러나 요코는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빠는 저기 저 서점에 있어요. 기대하라의 동생은 친절하게 일러주었다. 요코는 인사를 하고 나서 신호등도 살피지 않고 뛰어가려고 했다. 보통 때의 요코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건널목을 지나 길모통이에서 두 번째 집이 서점이었다. 서점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으나 별로 큰 곳이 아니었으므로 키 큰 기대하라는 곧 눈에 띄었다. 밝은 형광등 아래서 기대하라는 책을 손에 들고 책상을 넘기고 있었다. 요코는 기대하라 앞에 나서기가 망설여졌다. 왜 기대하라 씨를 믿지 못했을까? 어째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를 믿을 수 없었을까? 요코는 자기가 미워졌다. 확실히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의심한 자신이 경솔했다고 생각하며 요코는 기대하라의 모습을 사람들 어깨 너머로 건너다 보며 후회하고 있었다. 기대하라가 책을 두 권점 사들고 입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요코는 또다시 숨어버렸다. 기대하라의 편지를 받고 봉투째 불살라버렸던 지난 일에 대해 분노가 심하게 일고 있었다. 이제는 기대하라 씨의 품으로 돌아갈 자격도 없어 요코는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격정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일 내가 거꾸로 기대하라 씨로부터 그런 의심을 받았다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요코는 자신을 선량하고 이성적이며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요코는 불과 5, 6미터 앞서 걸어가는 기대하라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다. 기대하라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도 난 문병조사 가지 않았어. 건강한 기대하라 씨로서는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입원생활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기대하라는 삼가에서 왼쪽으로 돌아갔다. 삼가의 거리는 어둑한 거음했다. 요코는 여전히 기대하라의 뒤를 따라갔다. 기대하라는 삼가 식당으로 돌아갔다. 그 식당은 길에서 곧장 지하로 계단이 나아있었다. 요코는 지하 입구에 서서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거리에 요코는 그대로 서있었다. 기대하라가 나올 때까지 요코는 그곳에서 줄곧 기다리고 싶었다. 어깨에 쌓인 눈을 털지도 않고 그녀는 상점 불빛이 닿지 않는 골목길로 비켜나 잠자 그어 서있었다. 오빠가 돌아왔을 때 나는 어째서 그 사진 속의 여사와 기다라 씨에 대해 물어보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요코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았다. 도루가 그 사진을 보낸 이유를 어쩌면 알 것 같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빠는 그렇게 비굴한 사람은 아니야. 오빠는 남사답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요코는 기다라와 도루를 비교해보고 나서 도루는 절대로 기다라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요코는 한방눈을 맞으며 못박힌 듯 서있었다. 요란한 징글벨 소리도 밝은 네온사인도 지금은 요코의 생각을 흩뜨려 놓을 수 없었다. 저에게 편지를 쓸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이 편지를 기다라 씨가 뜯어보지도 않고 날로 속에 던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사과의 말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다라 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도루 오빠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저는 당신의 사진을 보았어요. 포플라 가로스미틀 여자분과 정답게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제 심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런지요. 마치 제 몸뚱이가 두둥강 나는 듯한 심정이었어요. 마침 그때 기다라 씨에게 쓰던 편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당신의 편지도 저는 슬픔에 못 이겨 불태워버렸어요. 그 후 당신이 보내준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봉투째 불태워버렸어요. 오해였다고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인격을 의심한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심정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저는 당신의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점에서 나온 당신의 뒤를 밟았어요. 기다라 씨가 서점에서 나와 식당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는 한방 눈을 맞으며 줄곧 밖에 서 있었어요.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저는 다만 당신을 말없이 기다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식당을 나와 역을 향해 걸었고 저는 이번한 당신에게 위문 편지도 드리지 않은 냉정한 자신을 생각하며 당신의 뒤를 따라 함께 걸었어요. 역에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당신은 여동생이 산 묽은 꾸러미를 받아들고 개찰구에서 잠시 거리 쪽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를 알아보지 않았나 싶어서였죠. 저는 대학실에서 마음으로만 전송했어요. 기다라 씨, 뭐라고 써야 사과의 편지가 될지 알 수 없군요. 무슨 말을 써도 지금 저의 심정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기다라에게 편지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나서였다. 요코는 밖에서 눈을 지우고 있었다. 기다라가 자기 편지를 읽었는지 불안했다. 찢어버려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요코는 눈을 지우는 데만 열중했다. 속다리요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우체부가 봉투를 요코에게 넘겨주었다. 기다라의 편지였다. 요코는 현관에 걸터 앉았다. 다리가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외출복 차림의 나세가 현관으로 나왔다. 방금 우체부가 왔었지? 네, 어디서 왔니? 저한테 왔어요. 나세는 새파랗게 질린 요코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요코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나세가 보기에도 마음 아플 만큼 애처로운 미소였다. 다스코 아줌마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 아버지도 오늘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어. 저녁은 너 혼자 먹어야겠다.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곤 신발장에서 나세의 방화나를 꺼내 가시려운하게 놓았다. 기운을 내 올 때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다 줄게. 나세는 요코에게 언짢은 소식이 온 것으로 혼자 단정짓고 있었다. 다녀오세요. 나세의 친절은 감수성이 예민한 요코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요코는 거실 난로 옆에 앉아 가위로 기도하라의 편지 봉투를 잘랐다. 지금까지 그의 편지를 떠돌보지도 않고 불태워버린 것이 또다시 후회되었다. 요코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폈다. 편지를 보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오해했는데 이번에는 요코씨가 오해했군요. 일대일로 비긴 셈이에요. 어젯밤에 눈을 맞으며 그토록 오래 밖에 서 있었더니 퍽 무모한 나가시려군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6시에 당신 집으로 찾아가겠어요. 정정당당히 찾아가지 않은 내가 나빴다고 생각해요. 여동생이 당신에게 안부 전해달래요. 기도하라 꾼이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오늘 밤이야. 요코는 편지를 펼쳐던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원망이라고는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았다. 오히려 찾아오지 않은 자신을 나빠다고 기도하라는 적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기차에 흔들리며 아사이가와까지 와주겠다고 한 걸 생각하면 요코는 기도하라라는 인간의 품성과 성실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 소몰자 요코는 괜히 집안을 서선거리기도 하고 몇 번이나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며 들떠있었다. 인간 속에 어리석은 면이 없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겨년한 생각했다. 밖에서 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요코는 당황하여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 다섯시 반밖에 안 되었다. 바삐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몸박 외등 아래 싱글벙글 웃고 서 있는 사람은 도루였다. 어머! 오빠! 요코는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놀랐지? 말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루는 요코의 놀라는 표정이 몹시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잘 왔어. 엄마가 깜짝 놀라겠네. 역시 요코에게 도루는 단 하나뿐인 오빠였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다. 도루는 색상다리를 하고 앉더니 서둘러 여행가방을 열었다. 요코에게 선물을 사왔어. 도루는 기쁜 표성이었다. 불빛 아래의 방바닥에서 도루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어머! 고마워! 뭘까? 알아맞혀봐! 글쎄! 뭘까? 요코는 기다려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도루는 즐거움에 들던 얼굴로 여행가방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뭐라고 생각해? 무슨 악세서리가 아닐까? 도루가 이제 끝. 요코에게 사준 선물은 브로치나 머플러 또는 삼각 등이 대부분이었다. 오! 악세서리야! 도루는 진지한 표성으로 마주보다가 싱글벙글 웃었다. 요코는 지금까지의 선물과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루의 기뻐하는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오빠라는 생각을 말아주지 않겠어? 여름 방학 동안 집에 돌아와 있을 때 도루는 요코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 말이 요코 안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도루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남매로서 사이가 좋았던 만큼 자신의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기대가 그로하여금 요코에게 오팔반지를 선물하게 했던 것이다. 도루는 사실상 약혼 반지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을 꺼내기엔 때가 이른 것 같았다. 악세서리라고 해도 범위가 넓어. 그럼 몸 위와 아래로 나누어 말하면 이건 위에 사용하는 거지? 어, 그래. 그럼 머리와 가슴으로 나눈다면 이건 머리에 사용하는 거지? 아니야. 그럼 가슴이네 뭐. 요코는 벽시계 속으로 눈을 돌렸다. 여섯 시가 가까웠다. 아니야. 설마 팔찌나 반지는 아닐 테지? 이때 현관에 벨이 울렸다. 어머, 기다라시야. 요코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급히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반지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하려고 했던 도루는 갑자기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요코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기다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도루는 자기 자신을 비웃고 싶어졌다. 도루는 오팔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얹어놓았다. 불빛 아래서 연한 녹색과 핑크색이 오묘하게 반짝거리는 것을 도루는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남매로 함께 살아왔으니 요코가 자신을 오빠로 벗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날로불이 상작 소리를 내며 타고 있는 것까지도 도루에게는 쓸쓸하게 생각되었다. 요코가 문을 열었다. 오래간만이에요? 기다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줍은 듯한 웃음을 띄우며 현관에 서있었다. 눈 속에 서있어서 감기라도 걸리지 않았어요? 기다라의 말에 요코의 눈에 뜨거운 물기가 고였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현관에 세워두니 견딜 수 없군요. 기다라는 웃으며 구두를 벗었다. 요코도 덩달아 웃으며 응접실 문을 열었다. 어머 미안해요. 어서 어서. 부모님은요? 두 분 다 오늘은 늦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빠가 있어요. 아 쓰지구치가 왔어요? 아르바이트로 말을 좀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얼마 후 요코는 차를 끓이려고 일어섰다. 아, 잠깐. 먼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물어도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 뭔데요? 요코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실은 쓰지구치에게서 들은 말인데 당신과 쓰지구치는 피가 섞여 있지 않다고. 네,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 집으로 왔대요. 요코는 남의 얘기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서 쓰지구치가 좀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더니요? 아, 쓰지구치는 당신을 단지 여동생으로서만 귀여워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린 남매예요. 저는 오빠를 무척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건 오빠로서 좋아할 뿐이에요. 요코는 선물을 사가지고 와 그것을 알아맞춰보라며 싱글벙글하던 도루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실로 가니 도루는 여전히 여행 가방에 손을 얹은 채 허공에 실손을 두고 앉아있었다. 기다라시야, 오빠. 오빠도 응접실로 와. 어, 잠깐 쉬었다 갈게. 도루는 벌렁 털어놓았다. 거실을 나서면서 요코가 돌아다 보니 도루는 가슴이 아릴만큼 쓸쓸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응접실로 나온 후에도 요코는 도루의 쓸쓸한 표정이 눈에 서운했다. 오빠는 잠깐 쉬었다 오겠대요. 그래요? 아르바이트로 무척 피곤한 모양이군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한동안 감에 어린 얘기를 나누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요코는 문득 도루가 걱정되었다. 오빠를 불러올게요. 요코는 거실 미다지를 열었다. 그러나 도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행 가방도 외투도 없었다. 2층 사귀방에 있을까 싶어 요코는 계단을 올라갔다. 도루의 방은 캄캄했다. 요코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다시 거실로 가보았다. 역시 도루는 없었다. 무심코 찬장 위를 보니 좁힌 쪽지가 있었다. 요코는 놀라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펼쳤다. 갑자기 눈 없는 설날을 보고 싶어졌어요. 가야가사키의 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세요. 수신인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았다. 요코는 가슴 안가운데가 꽉 막히는 느낌이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도루의 쓸쓸한 표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다라에게 도루가 없었었다는 말을 할까 하다가 요코는 그만두었다. 오자마자 갑자기 가야가사키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도루의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요. 오빠는 피곤해서 잠들었나 봐요. 기다라는 요코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루가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얼마 후에 기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부모님과 도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네, 또 오세요. 1월 2일에 올게요. 그때 갑자기 자동차가 길을 꺾어돌며 헤드라이트가 눈길을 비췄다. 차가 문 앞에 멈춰서고 안쪽의 등이 켜졌다. 나세였다. 차에서 내린 나세에는 기다라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 오래간만이네요. 벌써 돌아가세요. 나세는 웃음을 지어버리며 기다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세는 사포로의 다방에서 갑자기 실례합니다 하고 자리를 떠든 기다라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기다라가 멀어져서 나세는 요코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요코, 아무도 없을 때는 남자를 집에 덜어놓지 않도록 해. 나세는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렇지만 어머니 어머니 기다라 씨가 찾아왔을 때는 오빠가 돌아와 있었어요. 뭐, 도루가 돌아왔니? 네, 그렇지만 요코는 도루가 써놓은 편지를 나세 앞에 내놓았다. 나세는 쪽지를 읽어내려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세는 얼굴색을 받고 요코를 빤히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오늘 밤에 왔다가 곧바로 떠나야 했을까? 넌 왜 말리지 않았니? 몰랐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바로 차를 타고 쫓아갔으면 도루가 기차 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요코는 생각했다. 죄송해요. 요코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니 도루와 싸움이라도 한 거냐?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대체 왜 부모도 만나보지 않고 가버렸단 말이냐? 기다라의 방문이 도루에게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고는 나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요코, 너는 도루가 그렇게 가버렸는데도 태평스럽게 기다라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구나. 나세에게는 도루가 요코에게 쫓겨나 멀리 여행길에 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얼마 후 게이소가 돌아왔다. 현관으로 마중 나온 나세의 표정에 게이소는 찔끔했다. 나세는 가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게이소가 거실에 들었으니 요코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었다. 나세는 도루의 편지를 꺼내 보였다. 뭐야? 도루가 돌아왔어? 오자마자 다시 집을 나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세는 요코를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 어떻게 되다니?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것으로 보아 도루는 몰래 집을 나가꾼 그래 요코는 집에 있었니? 게이소는 상냥하게 물었다. 기다라 씨와 응접실에 있었어요. 오빠가 잠시 쉬었다 나오겠다고 하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 와보니 벌써 없었어요. 요코는 도루의 쓸쓸한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렇게 된 거군 할 수 없지. 할 수 없다뇨. 여보 여기는 도루의 집이에요. 굳이 몰래 집을 뛰쳐나갈 건 없지 않아요? 집을 뛰쳐나간 게 아니잖소. 갑자기 도쿄에라도 가보고 싶었을 거여. 젊었을 때는 도련한 생각으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알아차렸다면 요코는 바로 정거장으로 쫓아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나세는 어디까지나 요코를 꼬집어 탓하고 싶었다. 기다라군이 있는데 허겁지겁 집을 비우고 나설 수도 없지 않겠소. 어린애라면 모를까. 도루는 요코보다 어른이오. 도루는 가야가사키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나 아프리카에라도 혼자 갈 수 있는 나이란 말이오. 게이조는 요코가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나세는 게이조의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도루가 떠난 것은 기다라와 요코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 나세는 그저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도루가 상추를 입었을 것이라는 쪽에 생각이 미쳤다. 문 새해가 되었다. 포근한 설날이었다. 많은 연화장 중엔 가야가사키에서 보낸 도루의 엽소도 끼어 있었다.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자마자 역시 설날은 눈이 있는 데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그리워요. 이번 한 달은 꼬박 이곳에 있으려고 했는데 오는 20일경에는 돌아가려 합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시고 다른 분들도 별거 없으십니다. 나세는 이 엽소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어두운 그림자라곤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나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지금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그리워요라는 대목은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다. 몇 해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서울 기분이라 이날 하루 동안 나세는 요코에게도 애써 부드럽게 대했다. 신년 인사를 하러 온 손님 접대에 지친 게이소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자 나세는 요코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코 내일은 내 옷을 사러 가셨구나. 나세는 옷을 좋아했다. 그래서 설령 요코의 옷이라 하더라도 사드리는 것은 그녀에게 즐거운 일이었다. 어머 내일요? 모레는 안될까요 어머니? 왜 내일은 안되나? 죄송해요. 내일 기다하라 씨가 온다고 했어요. 요코는 하얀 스웨트를 입은 팔을 앞으로 모아 팔상을 끼고 나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세가 제일 싫어하는 요코의 자세였다. 모처럼 기분 좋은 설날이 일시에 요코에게 짓밟혀 버린 듯 했다. 게다가 기다하라가 요코를 찾아온다는 말을 듣자 나세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 반드시 기다하라 씨 앞에서 석석들이 폭로해 버릴 테다. 나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기다하라는 깜짝 놀라 요코에게서 미련 없이 떠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야가 석길로 떠난 도루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별로 나쁜 짓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요코가 침실로 돌아간 뒤에도 나세는 소파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하라와 요코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내일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요코가 더 괴로워해야 해.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시달려왔는데 가해자 측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되었다. 침실로 가니 게이조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혹시 깨어있지 않나 싶어 전기 스탠더의 갓을 기울여 얼굴 가까이 비춰보았으나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요새는 당신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군요. 나세는 자신만이 괴로움을 도맡은 것 같아 화가 났다. 문득 도루 생각이 났다. 그녀도 도루만큼은 두려웠다. 요코의 비밀을 폭로한 사실을 알면 그가 얼마나 화를 낼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녀도 잠이 들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치는 것 같았다. 유리창이 끊임없이 덜거덕거렸다. 나세는 바람소리에 잠이 있겠다. 잠결에도 눈보라가 이렇게 심해서야 기다려가 못 오지나 않을까 하고 나세는 고개를 들어 백옷머리의 시계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야광시계가 여섯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세는 오늘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을 하니 정신이 말짱해졌다. 이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실에서 난로를 쑤시는 부스까락 소리가 났다. 요코도 바람소리에 잠을 깼나 아니면 기다하라가 찾아오는 날이라 잠을 못 이루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나세는 이불 속에서 거실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요코는 식사 준비를 하며 가끔 밖을 내다보았다. 기다하라는 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날 기다하라는 폭설 때문인지 끝내 오지 않았다. 철도가 복구되는 대로 곧 오지 않을까 해서 요코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리고 열흘이 지나도 그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다. 요코는 외출할 기분도 아니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날 14일은 아침부터 온화한 날씨였다. 요코는 오후 1시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 집을 나서야 했다. 요코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요코가 나가자 나세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요코는 나세를 거역하거나 마음에 거슬릴 일은 결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코의 존재 자체가 나세의 로스는 성가셨다. 요코가 자기 앞에서 고분고분할수록 나세는 심술이 났다. 요코가 집을 나간 지 한 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 벨이 울렸다. 짤막하고 조심스러운 벨 소리였다. 나세는 이렇게 벨을 누르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무라이가 찾아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세는 혹시나 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기다하라였다. 어머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세는 기다하라가 무라이와 벨을 누르는 방식이 비슷한 것에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그녀는 기다하라를 응접실로 안내하고 가스난로에 불을 켰다. 기다하라는 썰렁한 방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머 어서 앉으세요. 기초 타고 왔어요? 네. 타케가와는 이곳보다 눈이 많이 왔죠. 나세는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처럼 부드러웠다. 이것이 기다하라가 자신에게 바라는 태도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방 안이 따뜻해졌다. 가스난로 위에 조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무엇으로 대접할까요? 술 하시겠어요? 저 술은 잘 마시지 않습니다. 10년 초 아니에요. 조금은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럼 조금. 세상에 이처럼 상냥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 다시 있을까 싶어 기다하라는 무심코 나세를 바라보았다. 기다하라는 모성적인 나세의 웃음에 마음이 강하게 끌렸다. 나세가 응접실에서 나갔다. 기다하라는 찾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나세는 위스키와 치즈를 가져오더니 기다하라의 산에 위스키를 따랐다. 나세는 요코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기다하라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저 도로는 집에 없습니까? 가야가사키에 가 있어요. 그럼 저 요코씨도 가야가사키에 갔나요? 이렇게 말하며 기다하라는 얼굴을 불켰다. 나세는 기다하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특히 그녀는 딱 벌어진 어깨와 팽팽한 넓적 다리깨를 훔쳐보고 있었다. 요코는 동창회에 갔어요. 나세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다. 요리창이 수증기로 뿌옇게 흐를 써 있었다. 동창회에요? 네, 어서 드세요. 아주머니는 위스키를 드시지 않으세요? 아, 난 금세 얼굴이 붉어져서. 나세는 마냥 취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요코가 들어왔다. 아, 요코가 들어서서 기다하라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나세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어머, 역시 기다려 쉬었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코의 목소리도 기쁨에 들떠 있었다. 요코는 추위로 빨개진 볼을 양손으로 비비며 말했다. 2월에 오신다더니 오늘에야 오시다니 너무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실은 그 눈보라가 치던 2월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 있었지요. 엊그제까지 줄곧 누워 있었습니다. 나도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작년에 맹장 수술을 한 후로는 몸이 좀 약해진 모양이에요. 어머, 큰일 날 뻔했군요. 이제 다 나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었다. 나세는 소외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잘 어울리는군요, 두 사람. 아주머니,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없어 여러 가지 오해를 했었으나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라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 기회에 여고와의 교세를 분명히 밝혀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요? 하지만 오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주머니 말씀은 잘 알아듣기 어렵지만 오해라는 말이 정확할는지 모르겠군요. 과대평가는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과대평가요? 누구에게나 그런 건 있는 게 아닐까요? 기도하라는 나세의 말투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나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기도하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군요. 어머, 그걸 이제야 알아차렸어요? 내가 언젠가 당신의 편지를 여고 대신 돌려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내 생각을 알 수 없었나요? 아주머니, 그야말로 우리 사이를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건전하게 사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나세의 입가에 싸늘한 웃음이 번졌다. 아주머니,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오해를 한 것은 당신 쪽이에요? 무엇을 착각했던 것이 사포로 다방에서 예의 없이 자리를 뜨고 나는 이제 끝 그런 창피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세의 미묘한 말투에 기도하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 사이의 내막을 모르고 있는 요코는 말없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만 듣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요코 씨와 제가 좋은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설명하라는 거예요, 기다라 씨? 별로 어렵지 않으시다면? 곤란해요. 나세는 요콜을 팔아보았다.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방에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리를 떴으니 분명히 그때는 신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나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굳이 하고 싶어 한 말이 아닌 것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장이 있다면 요코 때문이에요. 요코요? 기다라는 요콜을 바라보았다. 네, 말하지 않는 편이 서로 좋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참아 꺼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당신의 편지를 내가 돌려주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요콜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뜻? 기다라 씨가 들으면 나사빠질 소리야. 그래도 괜찮을까? 저는 도망치거나 나사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얘기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 보아요. 역시 기다라 씨는 듣기가 두려운 모양이죠?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렵다니까 전 듣지 않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면 기다라 씨가 너무나 안 된 일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알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 저 때문에 기다라 씨가 가엾으신다면 기다라 씨에게 죄송한 일이니까요. 요코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짝이는 눈이 나사의 증오심을 부채질했다. 정말 말해도 좋겠니? 그 비밀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기다라 씨, 저 애의 아버지가 도루의 여동생을 죽인 범인인 걸 아세요? 그 목소리는 흥분한 나머지 갈래갈래 찢겨서 나왔다. 아수머니, 기다라가 벌떡 일어났다. 요코는 양미간이 일그러졌으나 거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너무나 뜻밖의 말에 놀랄 겨를도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몇 번이라도 하지. 나스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깊이 숨을 쉬었다. 루리코는 내 아버지의 손에 죽었어. 요코는 가나다랗게 신음소리를 냈다. 기다라는 요코에게로 달려갔다. 요코는 어느새 피아노 옆에 가서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요코 씨가 살인범의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라는 요코의 어깨를 감싸는 채 나스를 노려보았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 나스에는 급히 응접실에 쏟나갔다. 요코와 기다라는 장승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스에는 나이건 신문과 일기장을 찾아가지고 들어왔다. 여길 보아요. 루리코가 죽었을 당시의 신문이니까요. 이 사진의 남자가 사이시 스치오라는 범인이고 바로 저의 아버지예요. 기다라는 신문을 들고 쭉 훑어보았다. 이 신문 조각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범인이 요코 씨의 아버지라고 쓰여있죠? 이 낡은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코는 이때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는데 곧 다카기 씨가 관계하고 있는 유아원에 맡겨졌어요. 내가 루리코 대신 여자애를 기르려고 다카기 씨에게 부탁했는데 하필이면 요코가 걸렸어요. 이야기가 좀 황당하군요. 기다라의 입가에 웃음이 스쳤다. 뭐가 웃어와요? 그런 얘기만으로 요코 씨가 범인의 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기를 보아요. 나도 범인의 자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온갖 사랑을 쏟아 길렀는데 낯새는 비웃는 듯한 눈길로 요코를 돌아다 보았다. 요코는 기다라의 어깨에 기댄 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카기라는 사람은 범인의 딸을 하필이면 이대게 보냈을까요? 남편이 나빴죠. 다카기 씨에게 범인의 자식을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럼 굳이 아주머니 몰래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낯새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라이와의 관계를 게이소가 질투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기다라는 요코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요코는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낯새에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쨌든 요코 씨는 범인의 딸이 아니요. 이제 사포로에 가서 다카기라는 사람과 단판을 지을 거예요. 아무쪼록 좋을 대로 하세요. 분명히 요코에게는 살인범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요코는 기다라이 팔에 안긴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아주머니, 확실하게 밝혀두지만 설사 요코 씨가 살인범의 딸이라고 해도 저는 도망치거나 나사빠지진 않을 겁니다. 요코 씨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는 일이니까요. 요코는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요코는 모든 것이 풀리는 듯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낯새가 목을 졸은 것, 중학교 졸업식 때 답사가 백지로 둔갑한 것,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요코는 말없이 낯새를 지켜보며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낯새는 겁이 나는 듯 뒤로 물러섰다. 요코는 그런 낯새를 눈속으로 빨아들일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엔 증오의 빛은 없었다. 슬프도록 쓸쓸한 눈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너로 인해 얼마나 괴로움이 시달렸는지 몰라. 낯새는 물러서며 이렇게 말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요코는 낯새가 나간 문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다라는 요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코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한 장 한 장 빈틈없이 읽어 나갔다. 요코 씨, 다시는 그런 걸 읽어서는 안 돼요. 기다라는 요코에게서 신문을 빼앗았다. 내일은 사포로의 닭학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아야겠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됐어요.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코 씨답지 않아요. 자, 기운좋네요. 요코는 기다라에게로 실선을 돌렸다. 기다라는 언뜻 공포를 느꼈다. 어두운 눈이었다. 요코 특유의 타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다. 기다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요코를 확 깨안았다. 요코는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요코 씨, 당신은 어머니인가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걱정 마세요. 범인의 자식이든 아니든 결국 마찬가지니까요. 기다라 씨. 요코는 쓸쓸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 같다니요? 기다라는 요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요코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벽시계가 내실을 날렸다. 기다라는 요코를 두고 돌아가기가 불안했다. 밖에 나가지 않겠어요? 같이 차라도 마시고 방금 아주머니의 잠꼬대 같은 소리는 잊어버리도록 해요. 아무데도 가지 않겠어요. 요코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다라는 지금 요코가 누구의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다라는 요코의 불을 두 손으로 감싸고 가볍게 위로 올렸다. 요코는 가만히 있었다. 기다라는 입을 살짝 맞추고 요코를 바라보았다. 요코의 마른 입술이 창백하고 까칠까칠했다. 기다라는 얼굴을 뗐다. 다시 입을 맞출 수가 없었다. 겨울 방학 동안 식사순비는 요코가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엔 5시가 지났는데도 요코는 보이지 않았다. 4시가 조금 지났을 때 현관에서 기다라가 요코에게 뭐라고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으나 나스에는 배웅하지 않았다. 그 후 요코도 밖에 나가는 기척이 없었다. 아마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고 나스에는 생각했다. 아무리 강심장인 요코라도 자기 아버지가 루리코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늘은 저녁 준비할 기분이 아닐 테지. 나스에는 어두워진 창의 커튼을 걷었다. 거실에서의 침착하던 요코의 표정을 생각하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것이 괘씸할 정도로 얄밉게 생각되었다. 내일부터 요코가 어떻게 할지 볼만하겠군. 저녁 먹을 때가 되어도 요코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스에는 게이조와 자신의 식사만 식탁에 올려놓았다. 요코는 어떻게 된 거요? 게이조가 식탁을 보고 물었다. 글쎄요. 무슨 마음 상하는 일이라도 생겼는지 제 방에 틀어박혀 있나 보아요. 허, 요코답지 않군. 내가 가볼까? 아니에요. 제가 가보고 오시오. 복도에 나가보니 별새에 있는 요코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다. 나스에는 그대로 되돌아왔다. 자고 있나 보아요. 그래? 요코가 없으니 쓸쓸하군. 근데 도로는 언제 돌아올까? 엽서에는 분명히 21경까지는 돌아오겠다고 썼던데요. 나스에는 달력을 쳐다보았다. 도로가 돌아오는 것이 어쩐지 두려워졌다. 아직 며칠 남았군. 어떤 짐작도 할 수 없는 게이조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요소,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쓰지구찌가의 딸로 길러주신 한 애에 아무런 보답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살 따위는 실수로도 하지 않을 인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확신이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자살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자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니 마음이 몹시 평온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쓰지구찌가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우연히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딸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곱게 먹어야겠다고 다심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루리커 언니를 죽인 혐오스러운 자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직업에 와서는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어떤 일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까 싶어 마음속으로 가엾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요코는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어린 루리커 언니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땅이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결코 나쁘지 않다 나는 옳다는 생각에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직업에 와서는 의지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죄는 짓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면 저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만 옳다면 어두운 어려움을 겪더라도 남에게 욕을 먹어도 학대를 받아도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에는 결코 상처를 받지 않을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자기 속에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지금 저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코라는 이름대로 밝게 살려고 한 저는 어머니가 보기에는 화가 날 만큼 배짱 좋은 계집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김없이 살아온 요코의 마음에도 빙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저의 빙점은 너는 죄인의 자식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저는 자기의 죄 많음을 알고 살아나갈 때야말로 참된 삶의 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미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얼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루리커 언니를 죽인 저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용서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용서 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앞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코는 루리커 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강변에서 약을 마실 겁니다. 간밤에 눈이 와서 쌀쌀하긴 하지만 조용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인간이 죽기에는 과분하게 맑은 아침입니다. 어쩐지 저는 이제 끝이토록 순순히 겸허한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코 기다라 꾸니오시 짧은 인연이었습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라시 요코는 죽습니다. 요코에겐 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귀속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벼락처럼 저를 쓰러뜨렸습니다. 제 속에 잠들어 있던 그 무엇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 죄의 깊이입니다. 일단 눈을 뜬 그 생각은 맹렬한 기세로 제 자신에게 달려듭니다. 기다라시 지금은 이미 제가 누구의 딸인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살인범의 딸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양친 그 양친의 양친 그 양친의 양친 또 그 양친의 양친으로 피추를 더듬어 가다 보면 매우 고약한 짓을 한 사람이 한둘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서 티끌만큼의 악도 발견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건방지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저에게 추함이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것이 싫습니다. 추한 제 자신이 싫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또루 오빠 지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오빠입니다. 요코가 누구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지금에야 겨우 알게 되었어요. 오빠 죽어서 미안해요. 다수코 아수마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못나게 죽게 되어 아수마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어머니를 탓하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이라도 자신의 추함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겉으로만 그를 떠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저에게는 행복하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세 통의 요소를 쓰자 요코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집안엔 정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요코는 스웨터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오버를 걸쳤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숲속엔 눈이 높게 쌓여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요코는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갔다. 때때로 소리도 없이 나무외에서 눈이 흩어져 내렸다. 요코는 걸음을 멈추고 눈이 한쪽으로만 들이쳐서 하얗게 된 소나무 밑동에 손을 짚었다. 손과 발은 싸늘했다. 간신히 스트롭스 소나무 숲을 지나 제 방에 일하게 되었다. 요코는 제 방 위로 기어 올라갔다.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똑바로 걸어온 줄 알았으나 발자국이 일일줄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요코는 다시 갈 수 없는 길을 돌아보았다. 독일 가뭄비나무 숲으로 들어가려다 요코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얼어붙은 눈 위에 까마귀가 쑤하게 떨어져 있었다. 흰 눈 위에 죽어있는 검은 까마귀는 아름답기까지 했다. 요코는 숨을 죽이고 까마귀를 내려다보았다. 살아있는 까마귀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쓸쓸했다. 눈 속에 묻혀 죽은 까마귀도 있었다. 인간은 참으로 많은 추억을 품고 죽게 되는구나. 어떤 추억을 몰래 간직하고 죽는다면 그 추억은 식어버린 송장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을까? 요코는 도루를 생각했다. 자기 출생에 대해 알면서도 변함없이 대순 도루를 생각하자 요코는 정말 보고 싶었다. 까마귀의 시체를 피해 그러면서 요코는 독일 가뭄비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도루와 술래잡기를 하면서 이 숲속을 뛰어다닌 날이 떠올랐다. 그때 요코는 기다라를 좋아하고 있었다. 새삼 생각하니 요코는 도로의 외로움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코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오느라고 많이 지쳐있었다. 간신히 숲을 빠져나오니 비의 강의 푸른 물결이 아름답게 보였다. 강바람이 뺨을 때렸다. 요코는 강을 건너 도루코가 죽임을 당했다는 강변에 다다랐다. 요코는 조용히 눈 위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그것은 엷은 분홍빛을 띄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 속에서 죽을 수 있다니 요코는 눈을 꾹꾹 뭉쳐 강물에다 적셨다. 눈덩이를 입에 넣자마자 곧 칼모틴을 삼켰다. 몇 번이나 눈을 뭉쳐 강물에 적셔서는 입에 넣고 그리고 또 약을 삼키곤 했다. 어떤 고통을 겪으며 죽게 될까? 만일 고통을 당해 죄가 없어질 수만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요코는 눈 위에 가만히 누웠다. 도로는 역에 내리자마자 곧 택시를 잡았다. 상점들이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으므로 이상하게 낯선 거리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돌아오고 싶었을까? 한 집 앞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돌아왔으나 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사람의 그림자도 어쩌다 하나씩 보이자 그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졸음에 겨워하는 운전사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귀찮아. 도로는 저와 심의 몸을 고추 세우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기를 내건 집이 한 집 있었다. 오늘이 성인의 날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은 그 집을 200미터나 지나쳤을 때였다. 축제일이라 고려의 아침이 늦게 시작되는 것이었다. 오늘은 우리 집도 8시가 넘도록 잠들어 있겠군. 그러나 요구마는 일어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늘이 성인의 날인 줄 알게 되자 어젯밤부터 느껴온 까닭물을 불안히 씻은 듯이 가셨다. 도로는 요코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를 기억했다. 그는 여행 가방에서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저고리 주머니에 넣었다. 요코가 기다하라를 사랑하여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되도록 힘껏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여행 중에 그는 기다하라와 요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돕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기다하라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야. 설령 요코의 출생을 알게 되더라도 기다하라라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것은 쓸쓸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요코를 생각하면 진심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 앞에 일하자 도로는 차에서 내려 조금은 착잡한 표정으로 자기 집을 바라보았다. 뒷문이 열려 있는데도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날로도 꺼져 있었다. 도로가 오브를 걸친 채 날로에 다가가서 부숟가락으로 휘저으니 불안고 소리를 내며 비어올랐다. 도로는 오브를 벗어두고 부모의 침실 앞에 가서 멈췄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도로니? 낮에는 깨어있었던 모양이었다. 어서 오렴. 일찍 왔구나. 엄마도 지금 일어나려던 잠이야. 벌써 여덟시가 되었네. 도로는 침실 미다지를 열었다.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 게이조가 누운 채로 말했다. 안녕하셨어요? 까야가사키에서 선물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도로는 두 팔을 벌려 보였다. 어르신네는 별일 없으시던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인사를 마친 도로는 복도를 돌아 요코의 방문 앞에 멈췄었다. 요코, 잘 있었니? 대답이 없었다. 오늘따라 웬 늦잠일까? 도로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요코는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요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도로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을 열었다. 요코는 없었다. 방안은 잘 정돈되어 지금까지 거기 있었다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로의 눈이 못 바뀌듯 책상에 멈췄다. 흰 봉투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도로는 자신도 모르게 얼른 다가갔다. 도로는 자기 이름이 씌어진 봉투를 찢어서 펴보았다. 손이 떨렸다. 죽어서 미안해요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다. 요코, 요코가? 도로는 소리치며 복도를 달려갔다. 왜 그래? 게이조가 사모차림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요코가 자살했어요. 도로는 목에 메어 소리쳤다. 게이조는 허겁지겁 요코의 방으로 뛰어갔다. 요코가 방에서 죽은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낮에도 창백한 얼굴이 되어 비틀거리며 뒤따라갔다. 그것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청하게 서있던 도로는 요코의 유서를 손에 움켜준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게이조는 어느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쓰지구치야. 그래 원장 쓰지구치. 간호원 두 사람, 위 세척기, 비타칸펄, 링게르, 해독제, 이상 급히 우리 집까지 부탁해. 게이조의 긴장된 목소리는 허탈하게 울리고 있었다. 살 수 있어요 아버지. 도로는 불안을 감수지 못하고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집으로 옮겨온 뒤에도 요코는 창백한 얼굴로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약을 먹은 시간을 알면 게이조는 말을 잊지 못했다. 병원차가 도착하여 위 세척을 한 것은 8시 40분이 지나서였다. 게이조는 약을 먹은 지 두 시간 이내라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하는데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만이 지금 게이조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요코의 맥을 짚어보았다. 심장은 괜찮아. 그러나 게이조는 괴로운 듯이 입을 다물었다. 간혹은 두 사람은 요코의 발치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나스에가 들어왔다. 도로는 나스를 쏘아 보았다. 나스의 뒤를 따라 다스코가 들어왔다. 다스코는 말없이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목숨은 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다스코는 묻지 않았다. 나스에는 추욱 널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기에게 반항이라도 하듯이 약을 먹은 요코를 나스에는 마음속으로 탓하고 있었다. 가엾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는 요코를 나스에는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스에는 그것이 마음에 끌렸다. 갑자기 현관 속에 떠들썩했다. 다카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게이조와 나스에가 고개를 돌렸다. 미다지가 확 열렸다. 게이조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다카게가 어떤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다카게가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카게 뒤를 따라 기다하라가 들어왔다. 기다하라는 요코의 베개머리에 앉자마자 잠들어 있는 그녀의 머리맡에 한 장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역시 요코 씨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기다하라가 내놓은 사진으로 쏠렸다. 게이조도 나스에도 도르도 다스코도 숨을 죽였다. 사진은 요코를 그대로 그린 듯 닮은 여성과 눈썹이 근사하고 이지적인 기모노 차림의 청년이 나란히 찍은 것이었다. 다카게가 고개를 들어 요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언제 먹었지? 시간은 분명치 않지만 아침일 거야. 그래, 소변은? 별로. 다카게는 요코의 맥을 짚어보았다. 음, 나쁘진 않군. 어, 심장이 튼튼해서 희망적이긴 한데 지금 게이조에게는 사진의 주인공보다 요코의 생명이 소중했다. 위세척은 언제 했나? 다카게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열두시 삼십분이었다. 여덟시 사십분이 지나서 네 시간이 지났나? 너무 오래 사는걸. 다카게는 불안한 얼굴로 요코를 들여다보았다. 음, 게이조의 목소리도 무거웠다. 이 사람을 알고 있지? 다카게는 기다라가 내놓은 사진을 들고 게이조에게 보였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부에 다니던 나카가와 미스오야. 학부는 달라도 나카가와 미스오의 이름은 학생들 사이에 거의 알려졌을 정도로 이름난 수제였다. 나카가와는 하숙집 여주인 미스오의 게이코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출장 중이었으나 정전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가 가까워질 무렵 게이코는 임신을 했다. 공경에 빠진 두 사람은 다카게에게 의논을 하러 왔다. 그 당시는 간통죄목이 있던 시대였고 낙티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던 시대였다. 미스 게이코가 닭하기가 않는 산부인과의 별채에 몰래 들어가 머문 지 다섯 달 만에 태어난 생명이 요코였다. 나카가와는 아이가 태어나면 맡아서 기르겠다고 했으나 요코가 태어나기 보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던 중 게이코의 남편으로부터 귀가를 알리는 전보가 왔다. 미스 게이코는 할 수 없이 요코를 유아원에 맡기게 되었다. 마침 그 무렵 자네가 범인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한 거야. 스지구치 자네는 그때 나스의 시에게는 범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키우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자네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일생의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 기억하고 있나, 스지구치? 기억하고 있느냐는 다각혀의 말에 게이조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자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네. 자네 같은 군자라면 정말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범인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라도 사랑으로 감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네. 도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게이조를 바라보며 다각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나스의 얼굴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한편으로는 나스의 시가 가여왔네. 그렇게 상냥한 사람이 범인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귀여워하면서 키울 것을 생각하니 스지구치 자네가 잔인한 놈이라고 생각되었지. 게이조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갈 데 없는 요커를 나스의 시에게 맡기자는 생각을 했던 걸세. 나는 스지구치 자네를 미워하고 있었어. 나는 나스의 시를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나스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다각이도 입을 다물었다. 게이조는 말없이 요코의 손을 잡았다. 자기 양심까지 속여온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엄격하게 지켜본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게이조는 약간 벌어진 요코의 입 언저리를 주시했다. 그때 용서해 줘 요코. 나스의가 요코를 흔들며 소리쳤다. 다스코가 나스의 어깨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나스에는 요코의 이불깃을 잡고 마냥 울부짖고 있었다. 범인의 자식이 아닌데도 줄곧 미워만 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나스에는 요코도 자기도 비참하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었다. 인간이란 서로의 이기심으로 뜻하지 않게 얽혀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게이조는 새삼스럽게 두려움을 느꼈다. 나스의가 다스코의 부측을 받고 나가자 다카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게이조는 결심을 한 듯이 다카기에게 요소를 내밀었다. 그는 심판이라도 받은 심정이었다. 기다아라에게 남긴 요소도 본인 앞에 내놓았다. 도루가 요코의 맥을 짚어보았다. 게이조는 유심히 요코를 지켜보았다. 요코는 남을 탓하지 않고 저 혼자만을 탓하며 약을 먹었어. 내가 처음부터 나스를 용서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요코는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다. 비타칸 게이조의 목소리에 도루와 기다라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간호원이 주사침을 꽂아도 요코의 얼굴에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몇 알이나 먹었나? 다카기가 어두운 표정으로 물었다. 백알쯤 되는 것 같아. 그 참 다카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루만 더 빨랐더라도 요코씨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유감천만이에요. 기다라의 목소리도 무거웠다. 어쩌면 요코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죄에 대해서 이토록 엄격하게 의식하는 인간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결국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다카기는 읽었던 요소를 상기하며 말했다. 그럴지도 몰라. 나는 저질러진 죄 하나를 문제 삼았지만 요코는 죄의 근본에 대해 고민했어. 간통에 의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도 괴로워할 테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로 인해 괴로워했을지 몰라. 개이조는 자신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로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도록 요코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식탁 앞에 앉아 모두들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혼수상태에 빠진 채 요코가 누워있은 지도 3일째가 되었다. 산소 호흡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틀 밤은 한잠도 못 자고 요코 곁에서 울기만 하던 낮에도 지금은 그저 늙놓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기다하라와 다각기도 오늘 아침까지 밤낮으로 지켜보았으나 날이 새서 별실에서 꼬라떨어져 버렸다. 그러나 도루는 꾸벅꾸벅 졸면수도 요코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게이조 역시 요코가 의식이 들기만을 바라며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요코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게이조는 자기와 다카기가 의사지만 지금 같아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서글펐다. 틀렸을지도 몰라 하고 중얼거리는 게이조의 말을 듣고 도루가 얼굴을 번쩍 들었다. 틀렸다고요? 음, 어떻게 했으든 깨어나기만 해도 좋겠는데. 게이조의 말을 듣던 도루는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눈물이 요코의 팔을 적셨다. 도루는 조용히 요코의 손을 잡았다. 요소를 떠올리면서 도루는 요코의 창백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밤이 되었다. 여전히 요코의 숨은 끊길 듯 끊길 듯 하면서도 버티고 있었다. 사흘째가 돼서 나세와 도루도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다. 꾸벅꾸벅 졸다가도 무엇에 놀란 듯 흠칫 깨어나 쓴 깊은 잠에 빠진 요코를 바라보았다. 아침에 눈을 붙인 기다라와 닭하기는 조금 생기를 되찾았다. 게이조는 기진맥진하였으나 요코의 베갯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밤일까? 게이조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차를 들고 들어온 다스코는 요코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잘만큼 잤으면 이제 일어나야지. 소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스코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간호원이 4시간마다 폐렴 예방을 위해 페니실린을 놓았다. 게이조가 흠칫했다. 주사침을 꽂을 때 요코의 얼굴이 괴로운 듯 일그러졌기 때문이었다. 이젠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게이조는 요코의 맥을 찾았다. 아직은 약했으나 맥박은 정확했다. 닭하기도 재빨리 손을 뻗어 맥을 짚어보았다. 그 입가에 엷은 미소가 돌았다. 게이조와 닭하기는 말없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이조는 기도하듯 숙연한 마음으로 요코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문득 요리창이 돌거덕거렸다. 숲속에서 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또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았다.